슈퍼한 광기 아, 거기는 약간 뭔가 그 안개가 있어요 그 방송에는 있어 그리고 피디님도 약간 은은한 광기가 있어요 어, 있어, 아니, 있어, 있어 대놓고 광기인데 은은해 보이지 사람이 이렇게 왜소하니까 은은해 보여 하지만 엄청난 광기이지 미깟다 미깟다 아군 미깟다 미깟다가 아군 아군? 우리 편? 응 미깟다는 뜻이죠 미깟다 적은 뭐예요, 적? 적? 적은 몰라요 아직 안 배웠어요 그게 올라왔어? 미깟다 미깟다? 야깡이 야깡이, 미깟다 미깟다 믿는 사람 적을 믿어요, 아군을 믿어요? 아군이요 아군을 믿죠 그래서 미깟다는 아군이요 야깡이 야깡이는 뭐야? 임원 임원? 임원이 오늘 야깡이, 그래서 임원이 야근을 결정하는 사람은? 임원 말단사원이에요, 임원이에요? 임원 임원이죠? 대가미 대가미는 뭐야? 옛날에 편지, 상놈이 안 썼죠? 누가 썼어요? 대가미 편지? 네, 편지, 상놈이 못 썼잖아요 누가 썼어요? 대가미 상놈이라고 하면 못 외우고요 쌍놈이라고 해야 돼요 쌍놈 대가미 조산 쌍놈 이번 년 시리즈 명작이죠 쌍놈들이 까막눈이었죠? 이렇게 좀 약간 자극적으로 한화 전략도 편지 누가 썼어요? 대가미 편지는 대가미 편지는 대가미 가위 꺾어 진짜 공부 못하는 애들이 외우는 식이네 가위 꺾어 지금 이렇게 많이 외우는 분들 공부 못하는 애들이라고 하신 거예요? 응 가위 꺾어 지금 경선식 영어로 공부하시는 분들 경선식 학원장님 지금 비하하신 거예요? 이렇게 되면은 단어 하나를 외우는데 용량이 너무 많이 들어 본인은 단어 잘 외우니까 지금 감수성이 없네요? 어 단어 못 외우는 사람? 나 단어 진짜 못 외웠었는데 학교 다닌 때 뭐가 중요합니까? 가위 꺾어 이렇게 외우니까 엄청 잘 외우죠 가위 꺾어 가위 꺾어 가위 꺾어 가위 꺾어 진은 외국인이에요 강 꺾어 진은 진이겠지 진 진 가위 꺾어 진 자 오늘 우재님 오셨습니다 박수로 맞이해 주시죠 아 켜진 거예요?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노래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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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래 왜 해요? 노래해 하고 싶다고요? 이제 나의 친구들은 더 이상 우리가 사랑했던 동화 속의 주인공들을 이야기하지 않는다 하하하하 미쳤다 미쳤네 언제든지 랩이 준비되어 있지 야 그렇구나 아니 그 요즘에 어떻게 이거 내꺼인가? 내꺼 왜 여깄어? 요즘에 어떻게 지문데요? 미카타 우리 투수분들 반갑습니다 저요? 요즘에요? 요즘에 그냥 있습니다 그 제가 얼마전에 저기 덴마크를 다녀왔잖아요 응 덴마크? 왜 가셨어요? 왜 가셨어요? 덴마크 연락을 없다 덴마크 게이트 네? 덴마크 게이트 게이트? 거기 있는 사람들 밥 안줘요 진짜? 아니 그건 스웨덴이고 거기가 거기가 아니야? 근데 어? 아니야? 지금 스웨덴하고 덴마크를 거기서 거기 아니냐고 와 이거 뭐 일본왕도 와 이거 거의 그정도 난 못지켜줘 아 난 못지켜줘 와 나도 못지켜줘 저 여기 잠깐 잘라주세요 전화에 아 나도 이렇게 밑쪽으로 이렇게 아 다른데구나 네 알겠습니다 아 다른데구나 덴마크가 뭐가 유명하지? 덴마크는 이제 우주.. 우유 아니요? 치트 낭농어? 저기가 유명해요 뭐야? 저기 오 나 얼마 전에 갔다 왔는지 기억나 덴마크 요구로.. 아니 덴마크 우유 그거 별로 안 유명해요 왜요? 우리나라를 팔잖아 은근 잘 안 팔아요 왜요? 우리나라를 팔잖아 안 팔아 그거 안 팔고 덴마크 잘 모르시는 거 같은데? 아씨 그게 뭐가 유명하네 덴마크 우유를 잘 안 판다고? 덴마크 우유지 덴마크는 그 달리기하는 여자 그러니까 인어공주 동산 어? 안델센 안델센 아 맞네 안델센 덴마크 아 맞네 안델센이 덴마크 사람이에요 덴마크의 허기니지 그리고 크로아상 크로아상은 프랑스지 크로아상은 프랑스지 크로아상이 덴마크에서 유명해요 맛있어요 그리고 덴마크 빵 빵이 맛있어요 빵은 포르투칼 아니야? 빵은 포르투칼? 빵은 일본 아니야? 포르투칼도 유명해요? 원래 빵은 포르투칼 말이잖아 세금이 개 세요 그래서 북유럽이라 차를 사려면 세금을 자동차세를 180%인가 차보다 더 비싸게 된다고요? 거의 두 배네? 그래서 다들 자전거를 타고 다니고 그리고 거기에는 날씨가 막 진짜 컴스앤고스라고 그러죠 완전 왔다갔다 하는 아 그래요? 네 그런 날씨여서 갑자기 해가 뜨다가 막 흐려졌다가 바람이 미친듯이 불다가 제주도 가라는데 제주도 훨씬 한 5배 심해요 갑자기? 하를도 몇 번씩 근데 다들 자전거를 타고 다니는데 그 비가 오건 말건 바람이 불건 그냥 우산도 안 써요 아 우산을 안 쓴다고? 우산이 그렇게 비싸? 세금 때문에 또 그것도? 아니 우산은 물가 자체는 비싼데 우산은 세금 많이 하면 안 돼 살 정도는 되지만 쓰지 않아요 왜? 아니 어차피 금방 왔다가 금방 가고 막 이러니까 진짜 왜 아니 아니 그거 말이 안 되는데 근데 왜냐고 하면 내가 할 말이 없지 아니 비가 오는데 왜 우산 났어? 그냥 맞아요 왜 왜 왜 그래서 거기 사람들은 너무 추워 여기가 바지가 이만큼이 보통 젖어있어요 항상 반바지를 입죠 덴마크 사람이 우산을 안 쓴다라는게 말이네 덴마크 사람은 바지 무릎 아래가 젖어있다? 스펀지네? 반바지 입기에는 또 추워서 아니 젖으면 더 추울텐데 근데 그냥 그럴거면은 장화를 신고 다니지 차라리 그래서 사실 저희가 어 거기 가서 저희는 우산을 썼거든요 네 엄청 많이 튀어요 우리만 보여 의미가 없구나 의미가 없구나 그래서 접게 돼 우산이 의미가 없어 그냥 그냥 맞자 이렇게 영국 사람도 우산 안 써 이게 여기 반바지가 여기서 이렇게 오므라져서 열도 보호하면서 여기는 버린다 이런 바지가 나오면 히트시겠다 실용적으로 서커스 바지처럼 승마바지 승마바지 여기서 딱 오므라지고 여기는 살에 비젖어되게 그런거 있겠죠 그런거 입고 다녔어요? 덴마크 사람들이 아니요 패셔너블해서 덴마크 사람들이 안 패셔너블해요 아직까지는 그 사람들 평균 키가 한 190되지 않아요? 그건 네덜란드 아니야? 아니 그건 네덜란드 거기가 거기가 아니야? 어 북유럽 여보세요 나는 더 게시만 해본 줄 알아? 알면서 두 번째는 했잖아 웃으면서 웃었어 아니 그러니까 이거는 알면서 비하했어 아니 그러니까 북유럽쪽 했잖아 위쪽 위유럽쪽은 좀 키가 크지 않아요? 좀 전체적으로다가 게르만 게르만 근데 거기는 그 침착맨님이 좋아하실만한 나란게 거기가 바이킹의 후예고 호전 호전적이에요? 싸우는 걸 되게 좋아 제가 왜 좋아해요? 호전적인 싸우려고 좋아한다고? 아니 좋아했었다고 옛날에 옛날에? 지금은 안 좋아해? 지금은 되게 평화로워요 북유럽은 다 바이킹의 후예들이잖아요 그렇지 그렇긴 하지만 덴마크가 특히 덴마크가 다 자기네들이 그거라고 그러잖아 신당동 가면 다 원조되어 있는 것처럼 장충동에 다 원조들이 다 맞잖아 다 맞잖아 크게 보면은 같은 노르만으로 묶이잖아요 그죠? 음 다 자기들이 원조 바이킹이라고 그래 노르웨이 덴마크 핀란드 뭐 어쩌고저쩌고 무슨 얘기 하다가 근데 여기까지 하지 덴마크 갔다 오셨다고 아 최근에 뭐 하냐고 가서 뭐 먹었어? 저요? 네 버거킹 어? 다 있어요 버거킹은? 버거킹 맥도날드 다 있고 거기 버거킹에 소스 좋아 안 줘? 케찹 어? 세금 180% 따로 샀어야 되는 거 그치? 역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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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럴 때 이탈리아 그랬어 이탈리아가 야박하다 야박 혹시 속으로 이 생각했구나 어? 나 인종차별 당했나? 처음엔 그랬어 처음엔 그랬어 처음엔 그랬어 처음엔 그랬어 와씨 이거 뭐야 그래서 안심한거야 그랬는데 옆에 있는 다른 사람이 다 케찹을 안 뿌려 먹는거야 근데 어 저희도 버거킹 넣어서 먹으면서 놀랐어요 그냥 어? 케찹을 돈을 받네? 그러니까 아니 케찹을 안 먹어? 맛은 같아요? 좀 짜 그 아 햄버거 맛? 햄버거 맛이? 햄버거 맛은 왜 저 막 홍콩이나 대만이나 태국 같은 데 가면 약간씩 맛 다르잖아요 햄버거 맛이 어 다르지 뭔가 달라요 덴마크는 잘 모르겠어요 그냥 비슷했던 것 같아요 거의 비슷했던 것 같아요 근데 무지한테 어떤 맛에 대해서 물어보지 마 제일 몰라 왜? 제가 이분의 음식을 제일 많이 먹어본 사람 입 짧아 구분을 잘 못해 근데 중요한 거는 맛있는 데는 많이 알는데 아니 저 또 트민남이니까 트랜드에 민감하니까 트민남? 근데 그 저거 종국이 형이 계셨거든요 김종국 형님이 그 같이 멤버였는데 종국이 형이 있으니까 아무래도 스테이크를 많이 먹었죠 아 단백질 위주로 단백질 스테이크랑 맛있지 많이 먹었죠 그 실제로 김종국 님은 그 과자 잘 안 드세요? 아니요 잘 드시고 그 대신에 그만큼 더 신경을 쓰세요? 덴마크 가서도 어떻게든 주변에 있는 뭐 호텔이건 어디건 찾아놓고 숙소에서 그리고 돌이라도 들고? 아니요 아니요 가세요 갔다 오세요 짐을요? 짐을 근데 약간 여행가면 그러지 않아요? 나도 여행가면 이상하게 거기 피터리스를 이상하게 한번 가게 되는데 시민이도 항상 집에서만 하네 아 그래? 근데 그러기에는 그 숙소가 저희가 덴마크에서 한 4번인가가 숙소가 있었거든요 네 근데 그 숙소 때마다 한 이틀 있고 이틀 있고 이틀 있고 이랬는데 갈 때마다 찾아서 밤에 갔다 못 가는 날도 있었지만 대박이다 그러려고 노력을 엄청 하시더라고요 그런 거 있잖아요 여행가면은 평소에 자기 루틴하고 전혀 상관없는 이상한 루틴을 갑자기 가서 하는 거야 괜히 해보고 싶어 괜히 하게 내려주면은 평상시에는 조깅조깅 처음에는 아니 놀러 왔는데 운동을 평소에 하던 사람이라도 여기서 왜 해? 그럼 집에 가서 계속 할텐데 이랬는데 호텔에서 지나가서 보니까 하는 사람이 은근히 있는 거예요 많아요 하던 사람들은 이게 환경이 바뀌어도 꼭 해야 되나봐요 그러니까 덴마크 갔다 오신 지가 며칠 되신 거예요 지금? 이제 2주 하루 안됐습니다 아 근데 아까 전에 아까 전에 아직도 시차적응이 안됐대 어? 아직도 시차적응이 안됐어요? 이거 약간 호들갑 아니에요? 호들갑 아니에요 제가 미리 말씀드렸어요 호들갑 떠는 게 아니고 갔다 왔는데 이상한 저 사실 유럽이랑 처음 가봤거든요 이야 주우제 바이킹 다 됐네 앞으로 바이킹 주우제라고 합시다 바이킹 다 됐다 진짜 노루만이야 노루만 제가 비행기를 주우킹 비행기를 진짜로 6시간 이상 타본 적이 없어요 아 그래요? 저는 아시아에서 벗어나본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아 그래요? 처음이야? 미국도 안 가보고 아무데도 안 가봤는데 유럽을 처음 갔다 와본 거예요 근데 그 처음 이상한 우울감이 있던데 아 어디에 있어요? 죄송해요 메뉴부터 시키죠 아 그래 그래 나 배고파 배고파 지금 시켜도 지금 어? 지금 얼마나 지금 어? 그 방금 아까 했던 얘기 그대로 기억하셨다 이해하셔야 돼요 우울감까지 했어요 우울감까지 이상한 우울감까지 거의 다 됐다 그거 네 제가 별로 안 고픈다 형 얘가 시키면 1시간 걸려 왜 아니 나 빨리 할 수 있어 네 떡볶이? 열어줘 어 뭐 어? 지폴드 개 비싼 거잖아 지폴드 어때요? 저도 안 먹고 싶어요 그냥 한 마리 어저께 먹어서 별로 안 먹고 싶어요 그래? 그러면 그냥 열밖에 하고 싶어서 열밖에 하지 마세요 뭐 먹지? 햄버거지 뭐 햄버거가 그냥 햄버거도 좋은데 햄버거? 그 그 그 즙 많은 거 즙버거? 마음스터치? 수제버거 아니 마음스터치 그 퍽퍽하고 즙버거가 뭐예요? 즙 즙 즙 많은 거 즙 많은 게 그 뭐지 그거 프랭크버거 프랭크버거 아 프랭크버거 즙버거 나 좋아 즙버거 괜찮아? 수제버거 아니면 즙버거? 프랭크버거 좋아 나 동네에 즙버거집 있어가지고 즙버거 많이 먹거든요 프랭크 수제를 일단 알아볼게요 손님 오셨으니까 좀 더 비싼 거 수제도 해수지 요런 거 보면 좀 센스있죠 손님 오셨을 때 좀 비싼 거 역시 미카타 미카타 아군이지 수제수제 자 블리스버거 어 어 오 요런 거 요런 거 느낌 있는데 그거야 비싼 거 사죠 비싼 거 막 햄버거 하나에 단품인데 8,900원 하는 거 뭐야 5.0이 있어 5.0은 이거 주작 아니면 불가능한데 왜냐면 괜한 괘씸한 심술부리는 사람이 빨리 시켜 빨리 시켜 빨리 시켜 빨리 뭐가 중요해 지금 빨리 시켜 우재 씨가 버렸어요 저 고사리 라면만 아니면 다 먹을 수 있어요 와 고사리 라면 먹고 싶네요 우재 씨가 알려준 거 고사리에 독 잊지 않아요? 그건 덜 삶지 않음이 너무 비싼데 그러니까 다들 삶아먹지 뭔 삶아서 줬어요? 어 씨 삶아서 다 말리고 삶아서 먹는데 강동 겨피했더니 똥이야 강동 덴마크네 아니 배달이 너무 비싸 요즘 다 비싸 요즘에 어 이거 좋다 강동 물가가 어 여기 맛있었어 버거타임 이거 맛있어 그래 그래 이것도 5.0이야 여기는 제가 다 주작인데 9명밖에 없잖아 왜 주작이야 왜 주작이야 9명밖에 없어서 그래 왜냐면 최소 4.9까지 이제 생긴지 얼마 안 된대 아니 여기 오래됐는데 배달이 입어내야 한 건가 아니야 그러면 9명이 가족일 거야 배민이 얼마 안 돼 진짜 시켜 먹었겠네 근데 저 여기 먹어서 알아요 맛있어요 여기 여기에 이거 맛있어요 그 그 어니언 링 그거 꼭 시켜서 드세요 어니언 링 어니언 링 땡기죠 어니언 링 정관로 하겠습니다 바로 해야 되니까 클래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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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면 또 뭐가 있어 디럭스 형 디럭스 가셔 디럭스 가셔 디럭스 갑니다 돼지대기 돼지대기 나 오늘 첫 개 이게 형 형은 식단 관리 하잖아요 돼지대기 클래식 클래식 하나 자 클래식 하나 클래식 하나 돼지대기 하나 그리고 돼지대기 제일 작은 게 뭐예요 제일 작은 거 클래식 애기 애기버거 애그버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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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먹을게요 이게 진짜 작은 텐데 애기버거 아 이건 안 돼 안 돼 안 돼 이거는 버거가 아니에요 저게 저기 저기 저거 먹고 힘을 어떻게 쓰려고 치즈버거 하나 시켜줘 그래 오 치즈버거 이거 이거 진짜 큰데 괜찮겠어요 그러면 크게 찍은 거지 애그버거 먹고 사이드 조금 먹을게요 그러면 되지 않을까 아 이거? 이거는 원래 시킬 건데 이거 조금 조금 먹을게 오리오리 이거 하나 먹고 두 개 시킬까? 나 감틀 하나 시키자 그리고 혹시 그렇게 시켜놓고 밑에 세트 따로 있는 거 아니지? 아 없어요 수제버거 특 세트 세트 없음 최대한 없앰 고기도 없더라 쉑쉑도 그럼 나도 시켜야지 나는 진 아 밀크쉐이크 먹고 싶다 쉑쉑 얘기하니까 나 치즈버거 먹어야겠다 밀크쉐이크에 감자튀기 찍어서 그죠? 프리즌브레이크 나오잖아 고사리 섞어가지고 그거 괜찮겠다 맛있겠다 나 치즈버거 돼지대기 형 요즘도 식초 많이 드세요? 돼지대기 식초는 늘 갖고다니는데 애기 한다고요? 에그 버거 식초가 진짜 짱이야 진짜 이거 먹을 거야? 네 아 이거 모닝빵에다 했는데? 그래 모닝빵에 들어가 있는 거야 모닝빵에 두 개 먹을게요 두 개 두 개? 원래 그런데 되게 적게 드시더라 알았어요 뭐 본인이 먹겠다 네 고기 어니언링을 하나 껴서 먹어도 맛있겠다 어니언링을 두 개 시킬까요? 감자튀김 하나 어니언링 하나 했는데 두 개? 어니언링 두 개 감자튀김 하나? 그래 그래 감자튀김 이만큼 나오는 거야? 얼마큼 열다섯 조각 나 감자튀김 별로 많이 안 먹어 어차피 아니 어니언링 그럼 감튀도 하나 두 개? 감튀 두 개 감튀 두 개 오케이 감튀 두 개 그리고 어 제로 컬러 제로 컬러 있잖아 제로 컬러 안에 있고 제로 웰치스 맛있더라 제로 웰치스가 나왔어요? 맛있어 자 그러면은 음 주문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밖까지 한번 취합을 해서 네 됐습니다 제로 웰치스 맛있어 와 근데 몽윙방송가 너무 좋은데 요즘에 제로가 다 나오나보네 이것저것 그러니까 제로 지금 완전히 몽슐 제로는 뭐예요? 저거 뇌절이네 뭐야 이거 저기에 제로가 나온다고 몽슐이 근데 이게 뭐야 몽슐 제로가 있다고? 설탕이 제로라고 아 설탕 대신 그런거 넣었나 보구나 원당 원당 얻나 보다 원당 원당 말티톨 맞아요 그러면 조금 적나 저기가 그러니까 이제 당이라고 할 수는 없는데 그래도 100g당 450카롤라인데 굉장히 높은데 어디까지 제로가 나올까요? 약간 감자탕 제로 뭐 진짜 먹기 싫다 시래기국 제로 푸시마 맛에 먹는 거인데 제육볶음 제로 근데 제로인데 왜 174 785칼로리야 아니겠지 12개에 785칼로리니까 아니야 아니야 한개야 한개 에 설마 한개면 말이 안되지 그럼 평소에 뭐 따라가면 1000칼로리라고 이게? 그러면 여름에 여름에 저희 제로냉면 한번 먹으러 갈래요? 냉면 제로로 나오고 다 제로로 나오는거에요 제로냉면? 100g당 451칼로리인데 어떻게 제로지? 제로냉면이 그냥 설탕이 제로라는 뜻이야 그런게 있어? 제로냉면 그냥 설탕이 제로 이거 어떻게 산거야? 아 몽셸 제로? 뭐야 이거? 그냥 설탕이 제로일 뿐이야 봤더니 그리고 너무 작아 이게 너무 작아 이거 잠깐만 작아서 제로냉면? 이거 너무 작아 왜? 이게 뭐야 잠깐만 그거 마카롱이잖아 마카롱도 이거보다 진짜 마카롱인데? 형 커지면 제로가 안돼요 가만히 있어 가만히 있어 이거 너무 귀여운데? 이거 너무 귀여운데? 이게 가만히 오레오는 0으로 표기가 가능해서 오레오는 이거보단 큰데 0.냉면 표기가 돼서 그거는 2만큼 작아졌나보다 오레오는 이거보단 큰데 이 정도면 우유에 말아먹어도 되지 않아요? 제로의 명칭 그거 하려고 이 정도면 조금 큰 시리얼인데 그쵸? 그치 너무 심한데 너무 심한데? 먹어볼까요? 조금 큰 시리얼 가만히 있어 어? 맛은 안정적이야? 이게 양심 제로래요 양심 제로 아 양심 제로라니 양심 제로 달달한데? 맛있는데? 아 여기 바닥이 뭐예요 쓰레기다 줘 아 한두컷도 없어 여기 모아놨다가 나중에 가만히 있어 가만히 정신이 없지 내 정신이 없나 손님이 오셨으니까 급속냉강 파워 좋습니다 아 에어컨 좀 시원하게 좀 해놔주세요 그쵸 너 태열 있니? 태열? 제가 준비를 좀 한 게 있어가지고 태열이네 태열이 왜 있어 요즘 우리 애기 태열 때문에 해가지고 그냥 태열? 집을 그냥 아주 그냥 아 그리고 저도 3주 전에 첫 조카가 태어났습니다 맞아 우리 촬영 중에 태어났어 네 제가 그때 침펄 입문사전 찍을 때 태어나가지고 남자아이 아니 여자아이 여자아이고 아이고 네 진짜 이쁘겠다 진짜 이쁘겠다 공개를 아무 때도 되나? 아 너무 예뻐가지고 와 태어났는데 삼촌이 주우제 아 왜 이렇게 시끄러워 흠 야 뭐 태어났는데 왜 이게 벌써부터 이게 되게 와 진짜 이쁘다 왜 이렇게 이목구보다 뚜렷해? 응 얼굴 가려야돼 왜? 얼굴 가려야돼 아 그래? 제가 이목구비를 이렇게 해가지고 얼굴을 처음에 우재님 얼굴을 보여주고 그 위를 잡고 가와이소 오 됐다 가와이 가와이 오 가와이 주유주 시크릿네요 중국주 근데 중국에는 내 주씨가 훨씬 많아 아 그래? 아 진짜로? 어 사파가 나쁜 말은 아니잖아 나도 국산의 느낌씨가 훨씬 많아 사파주 정파주 정파주? 나 중국주 근데 진짜 중국사람 같아 아오 어 진짜 중국사람 같아 그러니까 시찬 뭔가 뼈가 달라 시찬서 두개골이 달라 아니 이게 내가 보면서 느꼈어 나 옛날에 한 이 내가 지금에야 말할 수 있지만 한 2년 전쯤에 계속 보다가 두개골이 다른데 어떻게 다른데요? 아니 그냥 달라 그쵸? 다르지 수찬스러운 두개골이죠 반고래상이에요? 아니 수찬이 아니라 흔히 있는 두개골이 아니야 약간 그 뭐지? 왜 그 그 뭐냐 원나라떼 원나라떼 원나라 느낌 아 몽곤이요? 몽곤은 형이 그냥 몸이 몽곤이지 나랑 근데 의외로 아니었어 내가 그때 DNA 봤더니 일본이었어 일본이었어 그냥 일본 쪽이 다 가까웠어 잠시만요 준비를 한게 좀 있어가지고 내가 중국 쪽이었어 그러니까 내가 눈이 막 이래가지고 막 동남아시아 막 이렇게 통열인 줄 알았는데 내가 중국 쪽이었고 그 풍이 형이 일본 쪽 일본으로 해서 이렇게 그쪽 그 뭐야 북해도로 올라가서 연회주로 넘어와서 북도로 내려왔더라고 멀리 이동하셨네 아 어 뭐야 뭐예요? 야 옷이다 옷 와 또 선물? 아 자꾸 선물을 줘요 아 제가 하기 전에 아 참 아니 아니 우리 작가님들 만나고 할 때 형 말고 작가님들 만날 때는 한 세 번 정도 뵌 것 같은데 이상하게 다 제가 가죽 자켓을 입고 있더라구요 아 그렇더라구요 가죽 자켓을 근데 그거거든요 제가 가죽 자켓을 가끔 입을 때 아 오늘 좀 신경 써야 되겠다 싶을 때 내가 이 사람들 만날 때 내가 엄청 신경을 썼구나 그걸 느꼈어요 그러면서 부러워하겠는데? 라는 혹시나 아 그 우재님의 가죽 자켓 맞아 부러웠어 나도 나 내심 부러웠어 혹시나 부러워하실지도 두 개구로 달라 느낌이 들어 스천 두 개구로 그래서 스천 두 개구로 제가 좀 가죽 자켓을 세 분한테 하나씩 선물로 드리고 싶어서 아 진짜? 가죽이 세 개나? 제가 좋아하는 브랜드여서 많이 갖고 있어서 제가 거의 가죽은 근데 가격이 상당할텐데 맞지 않을텐데 거의 새 상품이라고 보시면 되고 이야 그래서 다 하나씩 근데 지금은 어차피 못 입으니까 가을 되면 좀 멋있게 입으시라고 지금도 입으면 되지 dr b 이게 이제 호민 작가님 거 제가 생각하기에 이역 아 이거 제가 소화할 수 있을지 어 똑같은 거 입은 거 봤는데 나 저는 못 보셨을 거에요 anners 어 이게 상당히 고가의 가죽 자켓이고 라이터가 még 오 진짜 루아르라르라르메스라는 잘나가는 또 가죽 브랜드의 제품이에요 에르메스요? 아뇨 러르메스 러르메스 왜그래도 아니 그... 진짜러 seva아이C 이런 애가 있어 아니 옛날에 내가 어떤 애가 계속 술 먹었는데 내가 그때 뭐지 뭐 자라에서 그냥 파는 거잖아 그거인데 계속 나라다차이는 거 아이 이건 가짜야 레자야 계속 취소하는 거야 와아 가짜야 했는데 방코났어 우와 저 핏 좀 봐 가짜라고 했잖아. 이런 느낌이야. 와 근데 이거 팔이 좀 긴데 남아? 아니 근데 홈빈이 팔 여기 들어가 있어. 나 고등어시 하려고 자기가 먼저 입었잖아. 이러고 나 이제 입히려고. 어떤 느낌인지 보여드리려고. 이게 솔직히 말씀드리면 세계 중에 제일 고가. 근데 크게 차이가 안 나. 근데 여기가 왠지 호빈 작가님이 부르면 그러니까. 이거 홈빈이 이런 거 잘 어울려요. 차이나 드레스 같은 거. 엑스맨의 그 뭐죠? 차비의 교수? 약간 변태 느낌 살짝 날 수 있는 느낌이어서 이게 기본적으로 호빈이가 차이나 드레스가 어울린다고. 중국 사람이다. 아버지 중국사람 아니라고. 팔이 길어. 어우 역시 어울려. 차려차려 해봐. 야 손이 어디갔어? 손이 이 정도만 뭐. 원래 가죽자켓 손 약간 길게 입어야 멋있어요. 오 멋있다. 이거 입으시고 잠그신 다음에. 오 멋있는데요? 오도바이 타고 싶다. 나중에 혹시 라이딩 하실 거면 침착매님이 싫어하시는 거. 어떤 거요? 배방구 스타일. 배방구 스타일도 되네. 이탈리아 국기가 적혀있었어. 이탈리아 국기가. 원단이 이탈리아에서 온 거. 이탈리아에서 온 거라고 이거. 지금. 감사합니다. 패션의 고장. 근데 형 여기 살을 좀 찌워야겠다. 그래야 딱 맞겠다. 살은 더 찌면 안 되지. 뭘 딱 맞추려고 했어. 너무 좋은. 이게 제가 생각할 때 침착매님. 오오오오 예쓰 예쓰atique. 야 손이 다르다. 느낌이 다르다니. 제가 이거 입으면cję. っていう внутри 형은 thms 느낌인데 기본적인. 단추가 맞네요. 약간 웨스턴 스타일이다. 웨스턴이 뭐예요. 서부 어느 서부요? 미국 미국 가만가요? 이 스튜디오 안에 가죽 냄새가 진동을 하네 형맨 잘 어울리지 이런거 잘 어울려 잘 어울려 여름에도 이러고 다닐래 어? 같이 이러고 다니자 잘 어울려 잘 어울려 야 우리 라이딩 되게 좋아하는 사람 같다 그리고 이거는 풍이었건데 제가 갖고 있는 것 중에 제일 큰 거고 이게 오퍼사이즈로 나오는 거라서 이것도 제가 먼저 입어봐 입어봐 어떤 느낌인지 한번 보여드릴 이거 되게 오퍼사이즈 어? 이거 그냥 풍요 너 이 느낌 너무 좋다 오퍼사이즈 나 이거 제일 좋아하는데 이런거 내가 입을까 그냥? 어우 어울려 여기 좀 약간 남는게 매력인가? 어때요? 잘 어울려 로즈핀 형 제가 한번 입고 안 입는 날 말에 내가 비벼실까 아니에요 그래도 드릴러가 갖고 왔어 이게 내 마저씨 입고 와 대박 이게 커서 충분히 많이 와우 야 가죽 쳐보자 가죽전무 미쳤다 가죽전무 미쳤어 미쳤어 우리 개인 가죽을 갖고 왔어요 와 오늘 가죽차팬 입고 와 이거 미쳤다 가죽공방이에요 여기? 뭐야 여기 와 와 와 야인시대 야 이거 야인시대 한번 한 바퀴 돌았을때 김영철님 나올 때 춤 와 와 이거 너무 멋있다 와 와 나 가죽 처음이야 우리 진짜 오토바이 좋아하는 사람들 같아 하남사인조 와 하밤사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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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제가 이거 가격들을 말씀드리면은 부담이 너무 되실까봐 그래 이거 빌리아 이렇게 써있었어 이거 100만원 넘어 알려주세요 딱 봐도 100만원 넘어 가격은 그냥 하나당 두 손이 필요한데 하나당 한 요정도에요 엄청난데? 2천만원? 아니지 그럼 두 손이 아니지 두 손이 아니지 아니 이렇게 귀한걸 그러면은 얼마야? 이것도 이번에 샀어요? 아 이거는 예전에 이건 3개만 새로 샀어요? 아뇨 이거는 새로 산것들이 아니라 제가 갖고있는것중에 아예 거의 안입은것들 아 그러면 저희가 되게 좋아하는 브랜드고 거의 한 800만원 네? 800만원 900만원 아니 아까 9호가 있었어 900만원 그정도는 아니고 지금 오해하실거 같은데 이탈리아니까 이걸 그냥 이렇게 그냥 PK 그냥 아니 지금 다 진짠줄 알잖아요 그게 아니고 저기 하나당 한 뭐 한 90 80만원 90 90 내가 가지고있는 옷중에 내 옷 다 합쳐도 안돼 그렇게 내 장 한쪽 장 하나가 이 정도 된다 내 옷 다 합치면 그 정도 될까? 아 근데 진짜 진심으로 이게 아 지금 안에 있는 옷이 갑자기 나한테 말을 걸었어 아 제가 여기 있어도 되나요? 에고잠바 에고잠바 안에 있는 옷이 아 제가 여기 안에 들어가 있어도 되나요 지금? 이야 아니 세분 다 카메라 앞에 좀 가까이 보여주세요 지금 여러분들 보시는 것보다 네 엄청나게 와 근데 너무 잘 어울린다 멋있어요 아 멋있다 야 우리 야 우리 오토바 하나씩 타자 이참에 나는 나 할리 이건 무조건 할리지 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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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토착외구맨이니까 혼다 쓰지키 쓰지키 나는 원동기 변화 없으니까 배스파 배스파 나도 없는데 전 그냥 제 차 타고 다닐게요 그래? 나도 그럼 대리문 나 CBR600 다 정했어 나 CRB 나 커브 나 커브 형 한창 머리 밀고 다닐 때 그 그 그 쯤에 많이 탔다 왜 엉덩이 이만큼 올라가는 오토바이 있잖아요 아 쓰지키? 이렇게 타 야마하? 이렇게 타는 거 있잖아요 야마하 이렇게 타는 오토바이가 있어? 앞으로 거의 이 정도로 타는 거 있어 이렇게 미안 내가 더 미안 그거 아냐? 지금 앞으로 타는 거 있어 엑시브 같이 타는 거 아 엑시브 맞다 엑시브였던 거 같아 아 엑시브 엑시브 대박 아니 근데 야 신기한 게 이탈리아 내가 그 뭐지 거기에 관광지를 갔었어 근데 이탈리아 친구들이 다 수학년에 왔었거든 그때 고등학생들이 다 가죽 장바 입고 있는 거야 아 정수보다 근데 제대로 된 가죽 자켓 하나는 꼭 있어야 돼 근데 그거예요 이게 원래 제일 멋있는 거는 가죽 자켓이 진짜 좋아하는 거 딱 한두 개 정도만 갖고 그거를 매년 입어서 이제 좀 해지게 입는 게 그게 멋인데 저는 집에 가죽 자켓이 너무 많은 거예요 안 해져? 안 해져 늘 새 거야 우리 하나씩 더 주면 되겠다 네 뭐 그래도 돼요 괜찮네 우리는 두 개 돌려서 한번 해지니까 그러네 안 해지잖아 다섯 개 여섯 개씩 있어 맞아요 와 이게 바로 낙수 낙수효과 아닌가 이런 게 바로 진짜 피부 두껍다 네? 가죽 두꺼워 네 가죽이 가죽이 달라고 하면 더 달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아무튼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저한테는 전혀 뭔가 부담이 되고 이런 게 없으니까 편하게 받으시고 우리도 부담 안 돼 나 살짝 부담 되는데 그럼 왜왜 나는 비싸면 얘를 관리해줘야 된다는 압박이 있어 에이 안 해줘 관리를 안 하는 맛이라니까 안 해주는데 얘한테 약이라도 치려줘야 될 것 같고 아니야 아니야 그냥 쥐가 파먹기 냅둬 가끔 여기다가 그 뭐 촌농 이렇게 해주면 되는 거 아니야? 촌농요? 촌농을 왜 가족 옛날에 막 그런 거 했던 거 같은데 어 맞아 했었어 학교 마룻바닥이에요? 촌농을 왜 기름 발라주지 않아요? 기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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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매기고 그러지 않나 그냥 가죽자켓은 많이 입는 게 관리에요 많이 입는 게 관리야? 최대한 많이 입는 게 관리 그래서 주름 많이 잡히고 해지고 그러면서 광이 조금 더 자연스러워지고 이게 이게 관리에요 나 그럼 작년에 빨간 잠반처럼 이거 맨날 입고 다녀야겠다 까죽 아저씨 돼야겠다 그리고 나도 맨날 입어야지 호민 작가님 약간 커보이잖아요 근데 이거 1,2나 입잖아요 그러면 맞춰져요 줄어들어요? 가죽이라? 아니 줄어드는 건 아닌데 사용자 몸에 맞춰져 주름들이 이렇게 생기잖아요 이게 올라가 이 각들이 각들이 맞춰져요 이것도 마찬가지고 이것도 마찬가지고 와 그렇구나 가죽이 그렇구나 다 지금 거의 새 상태여가지고 아이언맨 슈트 안 불었다 기를 들여야 되는구나 그래도 그러네 아니 그러면은 이거 뭐 이렇게 빠는 건 안 해도 돼요? 가죽은 누가 빨아 빠르게 한 10년 입다가 한 10년 입으시다가 아 만약에 그 뭔가 어디가 보이진 않지만 내가 느낌상 이게 약간 아 입기 찝찝한데 라는 느낌이 들어요 그러면 그때 가죽 뭐 클리닝 이런 거 한번 맡기면 돼요 아 너무 너무 세탁도 안 하고 너무 오래 입었는데 썩었는데? 내가 한 50대 쯤에 가죽이랑 천바지는 괜찮아요 안 빨아도 돼 아 천바지도 안 빨아야 돼 천바지는 원래 안 빨아 천바지는 맨날 빨는데 에이 천바지는 누가 빨아 천바지는 안 빨고 냄새 막 나지 장난 아니에요 썩어야 돼 아 그래요? 나는 막 그래서 천바지는 쭉쭉쭉 그래 진짜 그 교수님 같지 않아요? 엑스맨 그죠? 난 결국 여기가 살이 좀 더 쪘으면 좋겠어 그래서 이렇게 딱 맞았으면 좋겠어 딱 맞았으면 좋겠어 이 라인이 일부러 호빈 작가님 거는 이거 차이나로 올라가 있잖아요 역시 차이나로 옛날에 세계말에 이런 뮤직비디오 좀 나오지 않았어요? 맞아요 그 화면 이렇게 대해서만 이렇게 이렇게 많이들 입고 나왔던 것 같은데 눈은 이제 조명이 동그란게 이렇게 그렇지 항상 그게 있지 원조명 뭐 이렇게 준비해봤습니다 해서 다이어트 유과하자 멋있어서 가죽 가죽 4인방 느낌으로 하나가 된 것 같아 나는 이제 앞으로 가죽 세상에서 제일 좋아하는 사람일거야 오토바이도 맞춰서 사야지 선글라스도 끼고 꼭 체인이랑 선글라스 하나 주세요 선글라스 저 하나 이게 있어 아 저기 있다 저기 저기 뒤에 있네 한 명씩 저기 써봐 누가 더 세보이나 이거 항공자켓 같은 느낌이라 너무 좋다 이건 또 있어 넌 그거 해 비비탄은 안 맞으려고 하는 거 아니야? 형 형 쓰세요 비비탄 안 맞으려고 하는 거 옛날에 손지창님이 이거 쓴 거 알아? 나는 그거 없어? 그 어서와 어서와 1, 2단 안경 없잖아 아니 여긴 저 선글라스를 몇 개를 삼사에 갖고 다니고 형 중에 선글라스를 또 갖고 다니셔 전문님 전문님 형은 그거 간미로하고 식초 갖고 다니시는데 다르다 그러네 나랑 다르네 1, 2단 안경 들어야 호민이 형 거 안경 있어? 내 안경 따로 있어 어서와 안경 어서와 안경 어서와 안경 없어졌다 오이 진짜 야쿠자 같다 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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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총장 두개 두개 네 말씀하세요 아까 또 아 이거 진짜 이쪽으로 쓰면 장난아닌데 이쪽은 완전 사이버펑크인데? 그러면서 이제 말하지 둘이 전쟁이다 그리고 이제 얘네는 되게 잔인하게 싸우던데 막 빨리 벗겨가지고 사진 찍고 묶어놓고 막 긁어낸게 잘하고 멋있네 혹시 렌즈에 뭐 기능이 있는거에요? 화면이 안보이는데 이 화면? 아 이거 내꺼? 동네에서 산거라 그때 저 눈 다른개같은거 남아가지고 가리려고 시점이 이빨 앉아서 한번 써보세요 우리 넷이서 한번 편광이야? 안보이는데 편광이면은 이게 안보이는구나 저는 근데 막 그렇게 막 드라마틱하진 않네 드라마틱하진 않네요 왜냐면 이거는 완전 선글라스는 아니고 이거는 틴트 아 그렇네 그걸 내가 쓰면 차라리 내가 쓰면 될거같아 오오오 좋네 뭔가.. 뭔가gravиз... 두 명한테 안 돼 두명이 너무... 오오오오오오오F 와 진짜 우리 아이 아예 째바리가 안된다고 그냥 야께서 wholes 다가 ji... 우린 말단 말단이고 신입이고 여기가 총장 관동총장 관서총장 리얼이네 그리고 실제로 실제로 야쿠자랑도 연이 되- 이어져있어 그래서 폭주조가 끝나고 바로 바로 그 야쿠저 들어가기로 되어있어 코노야라! 이미 형제의 연까지 맺었어 개무섭다 좋습니다 멋있네요 침착맨이 기가 막히게 어울려요 한번 써보세요 무지씨는 저거를 한번 소화할 수 있을까? 1,2단 안경? 잘 어울리네 비비총 쓰고 싶은데 약간 진짜 무슨 뭐 그런거 같아 어린이 히어로물 어린이 히어로물 EBS같은데 나오는 무슨 무슨 맨 이거를 제가 써보네요 이거는 진짜 모델이 쓰면 멋있더라 안될텐데 이거 소화 우재님도 근데 까다로워 보인다 다르게 까다로워 보인다 잘 어울리네 저걸 소화하네 잘 어울리네 근데 이걸로 보는거보다 이게 실물이 낫다 근데 이거는 어디서 사온거야? 블리자드 블리자드에서 보내주신 풍경도 한번 써보세요 이거는 불타는 성전 나오는데 선자가 맨날 쓰고 다녀야 내꺼 일본이다 진짜 위험해 보인다 PPAP 아저씨 PPAP 아저씨 2집 I have a fan 파인애플 PPAP 아저씨 옷이랑 안경 안에 이렇게 즐거워지다니 이게 패션이고 그렇습니다 저희 멋있네요 누구꺼에요? 저 모자는 누구꺼에요? 내꺼입니다 동이형꺼 모자 쓰고 있었어요? 아니 안쓰고 있었는데 근데 이거 왜 갖고신거에요? 난 모자를 항상 갖고다녀 혹시 몰라서? 머리가 좀 마음에 안들때 자 이제 수고합니다 가져갑니다 달라 이거 우재씨꺼 넣어놓을게요 우재씨꺼 안경을 갖고 다니시는구나 그러네 나도 몇개 달라 달라 나는 양말 갖고 다니는데 나는 가방에 포크 나눠주려고 나는 가방에 일회용 포크가 들어있다 아이고 뭐 시식하려구요? 모르겠어 그냥 항상 항상 들어있어 그게 모르겠어 그냥 어서 받았는지 모르겠는데 그냥 항상 들어있어 있으면 기분이 좋아 진짜 웃긴다 일회용 포크가 가방 안에 항상 있어 시식하려고 아니 그냥 일회용 포크가 있어 그냥 갑자기 뭐 예를 들면 뭔가 어디 갔는데 뭔가 뭐가 아닐 때 없을 때가 있어요 그리고 일회용 포크가 유용하게 쓸 때가 있거든요 가끔 있긴 하죠 가끔 있긴 한데 가끔 있어요 어디서 막 밥 굶거나 굶거나 이러지 않겠네요 아 그러진 않죠 우재님은 항상 뭐 가방에 항상 있는게 있어요? 저도 모자 모자 그 다음에 안경류 하나 안경류 하나 오늘은 두개가 들어있네요 그리고 핸드크림 핸드크림이야 핸드크림? 지갑차키 핸드크림은 좀 하나만 잘라 오늘 못발랐어요 헐기살 진짜 뼈다귀밖에 없다 차에서 발라야지 했는데 못발랐어요 와 진짜 뼈다귀야 좋아 한분씩 바르세요 다 좋다 좋다 가죽에도 좀 발라주고 어 근데 아 저는 제꺼 바를게요 어? 어 딴 있어요 제꺼가 있어 혹시 록시땅이니? 록시땅은 뭐에요? 록시땅? 샤넬인데? 샤넬? 샤넬? 뭔데 이게? 뭔데 이게? 아니 샤넬 어우 향 좋대요 이거 이게 뭐 달라요? 샤넬하고? 야 이거 얼굴에 발라도 돼? 뭐 바를래? 으음 록크림베인? 고급진 냄새 으음 중간 광고에서 들었다 이거 중간 광고에서 왕날편 으음 어 오고 있습니다 버거가 오고 있으니까 수입가게에서 산거에요? 이거요? 샤넬이잖아 샤넬이면 자기 수입이지 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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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물받은거 응? 샤넬이 수입품인거 모르나? 참 나 알겠어요 뭐 홈인형이 뭐 씨 왜 씨를 왜 붙여? 그냥 뭐 곤색티나 알겠지 뭐 가만있어 말겠어 뭐 패션쪽이네 뭐 샤넬이요 어이 프랑스 바가다거나 야노 다 왔어요 맞다시오 지방스키다 형 이거 나 햄버거 묻을거 같아서 벗고먹을게요 아 이거 너 하남자에요? 10 하남자지 알았어 조심해서 먹자 앞에 개 하나만 더 묻혀줘요 개 10 하남자지 라이더들이 라이더십도 갑자기 묻을까봐 벗고먹는거랑 똑같은거야 어 그러네 그 생각하니까 라이더는 다 먹을거 같다 그치 시방 묻혀볼란게 하하하하 최민수님이 딱 어 라이딩 간지나게 머리에 딱 헤어뱅 그거지 두건 딱 하고 오셔가지고 갑자기 묻을까봐 다 장구류 다 해제한다고 생각해봐 아니면 빨간거 이거 앞치마하고 닭갈비집에서 빨간거 앞치마하고 앞치마? 앞치마까진 괜찮아 뭐야 걷는건 안돼 더하는건돼 형이 패요 내가 패요 하하하하 다들 왜이렇게 나 패려고하지? 아 몰라 그 그게 있어 패고싶은 그게 요쪽 업계에서는 그 뭐 쭈혐 쭈혐이라고 안 쭈혐? 쭈혐 때리고싶은 그게 있어 오 에그 파크 맛있겠다 이거 무슨 소스에요? 파크 파크 아이올리 소스는 이런거 아닐까? 에그 파크 와우 잘 많이 드시고 쭈혐 쭈혐 빠크 빠크 형 엉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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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에그 파크 신나서 아우 침지 가족들의 어떤 어느정도의 도움이 있었는지 한 번 판단을 해볼께요 살짝 이쪽으로 와요, 살짝 좋다 으어우, 좋다 잘 먹겠습니다 잘 먹겠습니다, 페매님 오늘도 잘 먹겠습니다 잘 먹겠습니다 될네요 얼마나 아파요? 아, 좀 있네요, 그래도 제가 최근에 악동뮤지션 수현님한테 맛있게 먹는 방법을 배웠어요 어떻게 해? 왜요? 일단 눈으로 즐기려 음, 나도 눈으로 즐겨야겠다 그래서 이렇게 눈으로 보고 그럴 시간이 있어? 그 다음에 후각으로 즐기려 후각으로 즐기려고 하는데 지금 저거 건물 가동했는데? 건물 짓고 있는데? 그건 수현씨 스타일이고 이렇게 음, 즐기고 난 입으로 먹을래 먹을 때는 왜 줄로 먹어요? 별의 컵이 알아요? 별의 컵이? 입이 있는데 별의 컵이 별의 게임 근데 옆에 있는 공기랑 같이 먹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어? 공기랑 같이 먹으면 내가 트림을 시켜줘야 되는데 아, 애기? 톡톡톡톡톡톡 아니 애기, 애기가 한번따가 뭐? 뭐? 하하하하 애기는 이래 이렇게 하자 먹고 먹은 다음에 짜증을 좀 내래요 왜요? 너무 맛있어서 짜증을 아, 일단 미간을 찝푸려라 아이, 씨, 바 하하하핳 아이, 이런 그 아이씨 진짜 맛있어 저, 어, 그렇게 그런 느낌? 아이씨 아아 햄버거 지워드네 아, 으으으으으으으. 으으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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으, 아, 요건 하지 말고 더 맛있는 거 같은데? 맛있죠? 밖에서 먹는 건? 눈으로 보고 즐기고 눈으로 보고 후각으로 즐기고 음 한번 하고 벼레카비처럼 입에 넣은 다음에 바로 바로 야리면 돼요 햄버거 야리면 돼요 형 소스릉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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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약화절? 고맙! 어 약화절인가? 그렇게? 네 고작했다 자 이거 하나씩 지급할 테니까 왼쪽으로 넘기세요 하나씩 곰무 하나씩 곰무 케찹도 아 너무치러 일로 왔네 작가님 여기를 받쳐 먹는 거 네 튀기 싫어서 그런 거예요? 맞아요 저 가죽이 튀기 싫어서 받쳐 드시는 거예요? 네 그쵸 아니아니 육즙이 너무 흘러가지고 이미 양말이 좀 젖었어요 왜 흘렸어 조금 아이고 고기도 흘렸네 아니 고기는 안 흘렸어 오른쪽 흘렸잖아 고기 아니야 이거 이렇게 만들어 어어 이렇게 만든다니까 죄송 그리고 발로 이따 이따 마른 다음에 전에도 뭐 흘려가지고 이거 떨어뜨면 되니까 막 으깨면서 어딨어 하핰 이제 없지 그거 옛날에 나 그거 뭐지 여기를 보도블럭이라고 생각하는 거야 세상에 나쁜 개는 없다 해서 이제 없지 자기가 뭐 이렇게 질여놓고서 나 발로 이렇게 막 흐흐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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저희 각자 여기 통에다가 짜서 드시면 되겠습니다 저희가 같이 혹시 포크 있나요? 나 있어. 나 있어. 일형 포크 있어. 아 이거 수제 포크가 나야? 형 그냥 가죽 벗어요. 왜요? 포크. 아니 그게 아니고 이게 으깨졌어. 네. 분리됐어. 나 가방에 일형 포크 있긴 있거든. 젓가락도 젓고요. 젓가락이 더 좋은데 사실. 젓가락? 어 젓가락 주세요. 젓가락 젓가락 먹는다고? 응 그게 나을 것 같아. 포크? 포크드려요? 됐어? 무슨 햄버거를 포크로? 태어나서 처음 들어본다 그런 얘기에요. 햄버거를 포크로 먹어? BTS도 포크로. 존중합시다. 존중합시다. 아 난 처음 들어본다. 아니. 가지각색의 인종들이 살고 하는 지구촌 아니에요. 존중하고. 저거 먹는 걸 이게. 야리세요. 아니 왜 이렇게 야리면서. 아니 젓가락을 어떻게 써서 드시나 해서. 아니 젓가락을 어떻게 써서 드시나 보려고. 형. 지금. 왜 왜. 일부러 또 열만 게 먹자는 게 여기 차다 보니까. 왜. 점점 그게 될 것 같은데. 생가치로 나오는 그 뭐죠. 오 오 오 오. 거기 뭐 뛰어내야겠네요. 가오나시 가오나시. 아 가오나시. 아 또 안드시네. 왜 안드세요. 먹고 있어요. 사실. 뭐 그렇게까지 오늘 별로 안 먹고 싶었나봐요. 아니요. 뭐 먹어야죠. 먹긴. 그니까 사실 우재의 존재가 이런게 있습니다 엄마들이 너 그렇게 안먹으면 키 안큰다? 개 컸어 그때 나 어깨가 왜 클잖아 할말이 없어 그래서 할말이 없어 어? 형 에일기현처럼 나왔어요 나 어깨가 왜 이렇게 올라갔어 근데? 아이솔레이션이다 아이솔레이션 이거 옛날에 그 뭐지? 이런거 무슨 마슈같은거여서 머리가 뚝 떨어지는거 이거 이거 아니 왜 이거 옷이 왜 이래요 우재님? 가죽이 질이 안들어서 그래요 길이 안들어서 아 그래요? 길이 안들어서 그런거죠? 딱딱해서imb fold 슈퍼베드 아저씨 닮았다 슈퍼베드 스킨파워 슈퍼베드 에 이렇게 일어날 수 있어 음 맞아맞아 작가님 기퍼를 그냥 다 여시면 좀 편하실거여 아 그래요? 아 내가 또 고치식하게 아이고 우진님이 저걸 싫어해요 저 배 뽈루기 저 공기때문에 계속 하는게 근데 저것때문에 올라오는거에요 여기가 아 훨씬 편하네 그니까 여기만 하던가 닫고싶으면 그죠? 그래서 아래를 트는거죠 배당부로 어디 입는 법이 또 따로 있구나 다 공부해야돼 근데 저 방법을 알려주니까 시무룩한거 같아요 놓쳤어 유지하고 있었던 아까 그거 하고싶었는데 못하게 드세요 진짜 고질라처럼 드시네요 음미하면 음미하는거지 요리상에서 맛있어 고질라처럼 먹은게 어떻게 먹는거에요? 고질라 안봤는데 과격하게 요즘 내가 아침에 거의 다섯시도 일어나거나 이러거든요 그러니까 이 시간 되면 너무 확이죠 엄청 일찍 일어나시네요 무라카미 하루키처럼 시즌2 준비하세요? 왜 웃어 맞는데 무라카미 하루키처럼 살고싶어서 그래요 그렇게 해서 여섯시간 글쓰고 조깅하잖아 그 아저씨 조깅은 안내는데 포인트는 이제 딱 정해진 루틴대로 루틴이 있죠 아 몰랐어요? 무라카미 하루키 루틴? 잘 모르는 몰라요 저는 그냥 저기 새 시즌 준비하시나요? 일찍 일어나서 포인트가 무라카미 하루키의 포인트가 막 그 일을 꾸준히 한다는 그런 개념이 아니에요 예를 들어 한 장을 써야되요? 매일 한 장을 써야되요 안나와도 한 장을 억지로라도 채우는거고 잘 나와도 한 장에서 멈춰야돼 그니까 나를 기계로 만드는거야 음 딱 멈춘다는 얘기가 없었어 그런 얘기나 아니 있어요 너무 많이 써져도 잘 나와도 멈춘다 너무 많이 써져도 딱 정해진 양만 해 왜냐면 너무 복잡하면 다음날 영향 준다고 오 진짜? 그게 무라카미 하루키야 어떻게 해도 손해냐 안 멈췄는데 멈춰야겠네 제가 넘은적이 있어요? 짬로키 짬로키 어떻게 해도 손해내요 그러면 무라카미 하루키는 왜 손해내요 잘 써지는 날은 덜 써서 손해고 못 써지는 날은 그 못 써지는걸로 채워야되니까 손해보 그러니까 그거를 계속 감각을 딱 그정도로 계속 유지를 하는거 그 감각을 계속 그니까 꾸준히 나올 수 있게 변수 없이 쭉 롱런하기 위해서 그러면 만약에 오늘 아 이거 시간으로 만약에 오늘 내가 쓰고 아 지금 자야됐다 이랬어요 그냥 난 한시간 자고 일어났어 응 자고 일어났어 그래서 근데 내일로 안쳐주잖아요 그래도 내일이 안됐어요 처음부터 다시 제대로 못 들었어요 한 잔을 썼어요 쓰고나서 너무 잘 써져 근데 그만 써야돼 아 오늘을 마무리하고 싶다 그냥 나 자체가 그러면 이미 끝이에요 왜냐 정해진 루틴이 있어요 뭐 쓰고 뭐 쓰고 뭐 하고 다 정해져있어요 그 시간대별로 쓰고 싶은데가 저녁으로 바뀌고 이런게 아니에요 아침에 일어나서 커피를 딱 한잔 마시고 딱 컴퓨터 앞에 앉아서 나오든 안나오든 한잔을 계속 옮겨넣고 그렇지 뭐 이렇게 하는거에요 그렇지 근데 어쨌든 마인부도 5분인가 자고 아 잘잤다 이런거 새하루로 시작하잖아요 응 시간도 물론 시간도 뭐 차이가 있겠지만 만약 5분 해서 영양을 안받으면 그렇게도 하겠죠 5분 자서 영양을 안받으면 다음날 음 근데 어쨌든 밤에 일찍 잘 수 밖에 없어 그러니까 9시 요즘 요즘 같은 경우는 지금 다음날 당겨져서 한 8시 반이면 자 너무 빠른데 8시 반은? 우리 애기보다 내가 먼저 자 아니 애기는 재우고 자해줘 애기보다 먼저 자면 어떡해 지금 내가 먼저 자야돼 애기 많이 울어요? 새벽에? 야 장난 아니야 너무 울어 울어요 많이 울어요? 새벽 그러니까 지금 등센서 완전히 달려가지고 이렇게 앉아있다가 이러고 좀만 기울어도 갑자기 눈을 쓱 그거 있어 안에 몸속 자이로가 있어가지고요 맞아 맞아 등센서도 있고 이런거 있잖아 왜? 이 흐러지면 울어요 옛날에 인형 중에서 누워있으면 눈 감고 새우면 눈 뜨는 거 있지? 똑같아 그래서 내릴 때마다 눈 점점 떠 올리면서 눈을 점점 감겨 이게 뭐지? 슈퍼리 좀 너무 신기해 그게 얼마나 가요? 그 기간이? 그러니까 애기들이 새벽에 엄청 아 그거 100일 갑니다 100일의 기적이라고 하거든요 100일 정도까지 계속 간다고 하더라고 100일까지는 어쩔 수 없어요 100일까지는 어쩔 수 없어요 아기한테 말해 피할 수 없으면 즐겨 아기 애기가 어떻게 살 줄 알아요? 뭐라고 하냐면 아니 아 이게 즐기는 거야 라떼이네 그러다가 울다가 이래 좀 안아주면 다시 울다가 갑자기 앉잖아? 그러면 갑자기 울음도 갑자기 틀림해 울음이 갑자기 딱 멈춰 왠지 가짜 울음 애기들이 우는 이유가 자기가 원하는 걸 얻기 위해서 우는 거 아니에요? 그치 그치 자기가 원하는 걸 얻는 거지 그러면 애기들이 가끔 웃잖아요 웃을 때 맛있는 거 주면 되잖아요 어? 왜? 왜? 아 훈련을 시킨다? 아~~ 아~~ 그니까 웃을 때 네가 원하는 게 나오니까 그렇게 해라 근데 배고픈 것도 있고 자리가 불편한 것도 너무 여러가지야 맞아 오는 이유가 많아가지고 근데 많은 것보다도 단조롭긴 한데 대부분이 의외로 속이 불타라 트럼이 한 번에 안 나오거든 계속 하루종일 트럼 스틱이 일이야 안고 계속 있어야 돼 우재님 같은 얘기는 뭐냐면 너 울면 안해줄 거야 계속 웃어 웃어야지만 해줄 거야 근데 웃는 소리가 더 듣긴 좋잖아 우는 소리보다 깨르르 이렇게 웃으면 깨르르 아직 웃지도 못해 너무 애기라 지금은 웃는 것 밖에 못하더라고 지금 장면 거울 치러 당하는 느낌이 어때요? 왜요? 왜 재밌다고 생각했는데 아 어머 제 평소에 말이 짜증난다고 생각했어요? 아뇨아뇨 지금 우재님 말이 짜증난다고 생각하는 거야? 기생수보다 더 위에 있는 기생수가 있었어 어? 재밌는 생각인데 난 그거죠 수십 년을 인간이 번식을 하면서 자손을 낳고 그러면 이게 몇 대가 계속 이어진 거잖아요 그러면 애기들이 항상 낳고 키우는 이 힘든 기관들이 늘 있잖아요 모든 사람들한테 그러면 이걸 어떻게든 편하게 개선할 수 있는 방법을 진화를 해야 돼 연구를 좀 해야 되지 않을까요? 그러려면 우리가 네 발로 다시 사족보행을 해야 될 수 밖에 없어 왜? 그럼 더 큰 상태로 나오거든 내가 고라니처럼 내가 애를 키워보니까 확실히 그걸 알겠어 나라에서 정책적으로 뭘 해줘야 될지 100일까지 무조건 밤에 저녁에 저녁 시간 타임 아이를 봐주는 인력을 공급해줘야 돼 그러면은 진짜 육아가 훨씬 수월해 밤이 낮은 괜찮아 밤이 문제야 밤 고용된 사람이 훈련이 되어있는 거죠 그렇지 침대에 3명이 같이 자요? 응? 침대에 3명이 같이 자요? 애기까지 4명이 같이 자요? 4명이지 4명 너무 불편한데 같이 잘 수는 없고 그러니까 애기방 하나 정도는 따로 좀 하나 하나에 합시다 아니면 거실이라도 잘 때쯤 되면 띵동 안녕하세요 침대 간이 쭉 펴가지고 그리고 그리고 이분들은 밤에 일을 하시잖아 밤에 일을 하는 어떤 인력을 공급을 하는 거잖아요 그렇지 이분들은 주무시는 게 아니죠 네 이분들은 그러니까 아아 보는 거니까 그 인력을 공급을 하는 거라니까 새로운 직업이 만들어지는 거야 그러면 그 사람은 침대에 들어와야 돼 훈련이 돼 있는 사람이고 아니 어차피 독서실 청무처럼 그냥 뭐 해야 되는 사람들 갖고 와서 공부하다가 애기방 해주고 하면 안 되나 웃으면 먹을 거 맛있는 거 주고 애기가 보통 옆에서 자니까 자고 있는데 계속 왔다 갔다 왔다 갔다 자 아니 아니라 옆에서 자는 게 아니라 거실에서 있으면 되잖아 구분은 엄마는 방에서 자더라도 그러니까 애기는 기본적으로 엄마 옆에서 자잖아요 아니 근데 100일 전까지는 그 구분을 잘 못해 어차피 일단 거실을 재운다고 부부는 나누자고 그러니까 그 밤에 아이를 봐주고 애를 재워줄 수 있는 그 인력이니까 그분이 애를 계속 밤에 케어하는 거지 왜냐면은 부부가 저녁 밤에 잘 수 있게 그러니까 애가 거실에서 잔다는 거잖아요 그렇지 나이트 시터 나이트 시터라고 필요한 거지 그러니까 이런 말이 있잖아요 어릴 때 엄마들이 아빠들이 이 울면 다 되는 줄 알아 이런 얘기 하잖아요 알고 있잖아요 부모들도 울면 다 돼 그리고 울면 다 되는 줄 알고 있다라는 걸 알고 있잖아요 네 그러면 웃으면 다 되는 줄 알아로 바꾸면 되잖아요 아까 그거? 응 나 이게 왜 안 되냐 이거예요 계속 웃으면은 당연한 줄 아니까 웃으면 그냥 기분 좋구나 이러는 줄 아니까 그 알죠 어른들이 문제야 눈물의 폭력성 아 눈물 웃는 거보다 눈물이 임팩트가 훨씬 커 애기가 본능적으로 알고 있는 거지 본능적으로? 아 본능이면 어쩔 수 웃는 거는 설득력이 되게 약해요 뭔가 그 강제하는 힘이 약해 아 그거를 애기들이 본능적으로 알고 있으면은 뭐 어쩔 수 없죠 울면 일단 일순 집중하게 돼 그렇지 어른이 울든 이게 눈물의 폭력성 뭐가 문제가 있나 뭐 이렇게 좀 보게 되나 그리고 애들이 나도 키워보니까 처음에는 세게 안 울었거든 안 돼 안 된다 안 된다 싶으면 이제는 시작부터 세게 울어 왜냐면은 처음에 애가 지도 살살 울었어 그랬더니 우리가 모르잖아 배고픈 거야? 졸린 거야? 속이 불편해? 다 해본다고 근데 지가 원하는 게 뭔지 모르니까 아 막 짜증나는 거야 지도 그러니까 지금은 뭔가 요구를 할 때 원래 우는 걸로 요구를 하잖아요 초반에 그 요구사항을 제대로 안 들어주기 시작하면은 아이들이 시작부터 그냥 세게 세게 울은 거야 아빠가 아빠가 이렇게 한 거야 이렇게 만든 거야 이런 상황 만든 거야 아빠가 그렇지 그런 거야 그러면 원하는 게 늘 있으면은 매일매일을 돌잡이처럼 시키면 어때요? 매일매일 울면 고르게 하게? 어 고르면 되잖아 여러 가지를 펼쳐 내가 진짜 이기적인 게 뭐냐면은 고르라고 나 안 골라 맞추라고 그래 숨고 계시잖아 숨고 계시잖아 내가 왜 우는지 몰라 여자친구네 그렇지 모든 여자친구가 그렇진 않지만 뭐 어떤 그런 느낌이야 그러면 아빠가 아빠가 미안해 아빠가 미안한 게 뭔데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애기들이 그렇지 그러니까 이런 거야 혹시 뭐 분비물입니까? 아니요 그런 거지 그러니까 근데 그게 나는 이런 거 같아 예를 들면은 우리도 봐봐 지금 감자튀김을 먹을지 양파튀김을 먹을지 갑자기 지금 양파튀김을 먹고 싶었는데 손이 안 움직이니까 감자튀김을 아빠가 갖다 줬어 아 나 양파튀김 이럴 수 있잖아요 근데 야 왜 저도 안 먹어 이런잖아 배고프잖아 이러잖아요 다음날 일어나서 아빠 나 달라진 거 없어? 그러면 어디 보자 어 머리카락 머리카락 그러니까 이제 됐어요 울어 그렇지 이렇게 울어 그러니까 그 디테일한 게 디테일한 게 있는 거야 애기도 그 미묘한 디테일이 있는데 우리는 그냥 단조롭게 뭐야 배고픈 거 다섯 가지 중에 하나로 고르려고 생각하잖아 배고픈 거야 뭐야 졸린 거야 아니면 속 아픈 거 이게 다 라고 생각하는데 그 디테일이 진행이 있는데 표현이 안 되니까 우는 거야 그러니까 뭐야 속이 불편했던 거야? 근데 왜 계속 울었어? 근데 얘는 그 속이 불편한 게 위가 불편했는지 장이 불편했는지 모르잖아 공감을 원했던 거야 그러니까 그렇지 그러니까 이제 자기 그게 의사전 될지도 모르니까 막 우는 거지 아 아기를 연애학적으로 접근하네 근데 그랬구나 하면 그랬구나로 접근해야 되네 그렇지 그래서 애기 달릴 때도 그랬구나 그랬구나 뭐가 그런데 뭐가 그런데 그럼 아빠가 미안해 아빠 뭐가 미안한데 미안한 게 뭔데 와 이 얘기야 미안해 그걸 알면서 그래? 그렇지 모르는데 뭐가 미안하다는 거야 그래서 애기들이 딱 달려주잖아 그럼 달려준 다음에도 분이 안 풀려가지고 뒤집게 오는 게 있어 10시 때 10시 때 내가 아기가 그런 게 있어 애들이 근데 나는 이거 이 말이 되게 좋은 거 같아 뭐 어? 오늘 뭐 달라진 거 없어? 뭐 이게 어른조차도 잘 몰라 자기 감정을 지금 막 무슨 기분이 되게 나쁜데 근데 애기는 하물면 어떻게 더하지 그러니까 얘도 몰라 뭐가 불편한데 그래 맞아 근데 심지어 내가 지금 배고파서 그런지도 모르니까 숨고기 시작이 아니야 맞아 그거야 그런 느낌인 거야 이게 어떻게 애도 잘 모르니까 얘한테 뭐 훈련해서 돌잡이로 해서 할 수가 없는 문제다 이런 그래서 진짜 별일을 다 하는 거야 눕혔다가 안 났다가 매겼다가 근데 이거를 계속하면서 그 미묘한 걸 찾는 거야 근데 그게 역시 빨라져요 세 글자인가요? 어 네 아니요 아니요 그렇지 그렇지 근데 그 핀 포인트가 애들도 이제 점점 개월수가 지나가면서 그 핀 포인트가 자기 울음소리가 미묘한 변화가 생기면서 나도 좀 이제 수월하게 좀 의사전달이 되긴 되더라고요 알게 돼요 근데 이제 그 시기에 나이트 시터를 쓰면은 핀 포인트를 못 받친다는 거야 음 내가 부딪혀질 수밖에 없어 나이트 시터 반대로인 자? 난 안 되지 난 그 시간이 제일 그 쌓는 과정이다 유대를 쌓는 과정인데 우리를요 그걸 나이트 시터한테 준다? 시련이 있기에 또 분도되는 게 있어 또 나는 그 유대는 100일 이후부터 해도 상관없다고 봐요 음 왜냐면 지금은 어차피 근데 100일 이후를 경험해 보지 않았잖아요 그렇죠 근데 대부분이 대부분 그래 내가 책을 읽었더니 100일 이후부터는 어느 정도 소통을 하면 잘 수 있대 이 경험자가 마치 경험자처럼 근데 지금은 만약에 밤까지 하잖아요 산후 우울증이 별 달리 오는 게 아니야 미쳐 사람 게다가 또 맞벌이 그나마 작가들이야 뭐 시간을 맞추는 수 있지만 시간을 유동적으로 바꿀 수가 있잖아요 맞벌이하면 사람 돈 내니까 진짜 출근해야 되는데 그럼 한 시간씩 자고 그걸 배기를 보냐면서 사람이 할 짓이 아니야 사람이 미쳐 진짜 그러니까 그러고 둘째를 어떻게 둘째를 낳는다고? 미쳤어 내가? 이렇게 되는 거지 그래서 되게 예민해지잖아 참 진짜 예민해지잖아 잠을 못 자면 예민해져 진짜? 미쳤어? 시즌2? 미쳤어? 이런 거예요 미쳤어? 근데 라면 건대가 시즌3? 시즌2? 미쳤어 내가 잘 흘렸는데 그걸 화면으로 집착맨이 둘? 미쳤어? 아니 근데 시즌2는 시즌2는 떡 내가 작게를 보면서 내가 마음을 가라앉힌 거 알지? 작게를 보면서 마음을 가라앉힌 거 알지? 말라온 김에 시즌2는 떡볶이로 가져 나는 옴농담 한 번도 안 했어 네? 옴농담 한 번도 안 했어 옴농담? 이거는 카페에 괜찮을 거 같아 에그 버거 이거는 이거는 카페용으로 괜찮을 거 같아 치즈버거랑 드럭스는 엄청 저기 헤비할 수 있는데 요거 에그 이거는 가벼운 거 같아 카페용 커피랑 네가 좀 해봐라 너가 해봐라 너가 해봐 경력자가 해야지 아니야 나는 경력이 없어 알겠어요? 아니 경력이 왜 없어요 나는 경력이 없다고 나는 무경력자입니다 지웠네 또 기영 지웠어 때릴 수도 있으니까 자리 한번 바꿀까요? 주우제 주우제 뭘 뒤집어야 됐거든 아니 주우제는 바꿀 게 없어 뭘 뒤집어 주우제는 바꿀 게 없어 주우제는 바꿀 게 없어 너도 이걸 알기 때문에 죽을까봐 때릴 수가 없어 그니까 벌레 터질까봐 응 가리채를 못 뒤들러 벽에 묻을까봐 아기 때 거북이 키우잖아요 거북이가 거기서 없어졌어 아 그러면 그때는 바닥 보면서 혹시나 하다가 우직하는 경우가 찌뿌댈까봐 찌뿌댈까봐 아 그래서 내가 아직 살아있구나 저 죽을까봐 저 드디어 세스코를 신청했어요 이제에서요? 4년만에 그동안 안했었어? 예예 이제 한계점에 이르렀어요 진짜 그걸 이제야 4년을 버틴게 난 용해 야스코? 아니 그거를 어떻게 안할 수가 있냐 나는 이해가 안돼 아니 그동안 괜찮았는데 이제 집안에 요즘에 개미가 좀 나오더라고 애집개미라고 애집개미? 개미까지는 없었는데 네 그래서 뭐 신기패도 그어보고 뭐 이것저것 해봤는데 계속 나와가지고 세스코에다가 이제 연락을 좀 했어요 개미가 나올 정도면 이미 개미가 나올 정도면 이미 장면 아닌거 아니야? 개미 집이 있는거지 여왕개미가 그러니까 음 근데 관찰을 한번 한거야 제가 고기동 가봤잖아요 한번 그때 모셔다드리러 같이 갔었잖아요 저희 집까지 한번 태워다 줬어요 우진씨가 네 아 기사건? 기사건? 하나 말씀 드릴게 있어요 고기동으로 빠지는 고속도로에서 고기동 쪽으로 빠지는 길이 있거든요 네 봤죠 그때 같이 갔잖아요 저는 심지어 제 차가 1000km도 안 뛴 그때 당시에는 1000km도 안 뛴 되게 얼마 안 된 신차에 가까운 차였어요 그리고 그 어떤 문제도 발생한 적이 한 번도 없었어요 없었어 네 내비게이션으로 고기동 거기 치고 이렇게 가고 있는데 지저스 크라이스트 갑자기 갑자기 고기동으로 빠지는 길에서 내비가 꺼졌나 그쵸 내비가 어떻게 됐더라 못잡아 위치를 못잡아 못잡아서 얘가 막 방향이 이상하게 도는거에요 오오 마치 범위 삼각지대 약간 그런 느낌으로 그래서 와 이거 진짜구나 그 침창민님이 얘기한게 진짜구나 해서 그때 조우미 작가님이 뒷자리에서 안내해줘서 들어갔어요 아 그래서 고기동에 들어갔죠 들어가서 이제 집까지 모셔다 드셨었는데 무서웠어요 거기서 번지수로 치면 몇이에요? 그니까 일아 그 동네가 그 행정구역으로 치면은 그냥 고기동 하나에요? 네 수지구 고기동 아 수지구 고기동 하나? 거기가 삼각지 보셨죠 석방팔지는 알아요? 제갈량이 그 육손 따돌리려고 만든 진인데 계속 길을 잃는거였어요 아 그런것처럼 갈 때마다 진입로가 달라져요 어 맞아요 진짜로 석방팔진이야 공사가 하도 많아가지고 옛날 청계천처럼 옛날 청계천에 그 뭐지? 막 비디오 사러 갈 때 그랬거나 어디야 길이 막 그런데 실제로 안 인정하시죠? 그리고 하나 더 하나 더 그때 그때 모셔다 드린 시간이 저녁 한 9시경쯤 됐을거에요 그렇게 늦지 않은 시간이었는데 거기에 고기동 그 들어가면 동네에 들어가면 집들이 막 이렇게 있거든요 불이 켜진데가 없어요 그때 그 얘기했잖아요 왜 여긴 다 불이 꺼져있어요? 그거는 제가 나중에 알려주겠습니다 여기서 말씀드리기에는 좀 그리고 아 그리고 하나 더 있었다 이게 세가지 사건이 있었는데 하나 더 있었는데 조흥민 작가님이 집으로 들어가시고 심창민님이랑 저랑 제 차로 이제 나오려고 차 앞에 섰잖아요 그때 저쪽 건물 맨 위에서 어떤 사람이 이러고 보고 있는거에요 그 사람 아니에요 사스쿼츠에요 사스쿼츠에요? 근데 이렇게 보고 있었다? 이렇게 창문으로 근데 닿는데 누가 나를 이렇게 보고 있는거에요 그래서 오 심창민님 저거 보시라고 그랬는데 그때 조흥민 작가님이 다시 잠깐 나왔어요 그랬더니 슥 들어갔어요 사스쿼츠 그래서 우리 되게 위험했다고 응 우리 진짜 당할뻔했다고 하고 그때 되게 급하게 곡이 너무 빠져나왔어요 그래서 제가 그 오늘 일은 잊으세요 했어요 오늘 일은 어떤걸로 해라 여기서 얘기하면 어떡하네 그리고 어차피 다시 가려고 해도 길이 진입로가 또 바뀌어있기 때문에 다시 가지도 못해요 스시 ecological 띵 İng 이게 정식으로 제가 초대를 한번 하겠습니다 아, 그 혹시 명물 바베큐 파티와 함께 어? 그렇죠. 제가 이제 새로운 그릴을 장만하려고 하거든요. 옛 그릴을 내고 쥬스 그릴 좀 더 큰 그릴 그게 가능한 거, 텍사스 브리스킷이 가능한 거 뚜껑 달려가지고 이렇게 원독에 닿는 거 그거 이제 한번 해보려고요 진짜 그럼 저 같이 초대해주시는 거예요? 그럼요 그러면 분당쯤에 나와주시면 같이 들어가야 돼요 맞아요 아니면 제가 못 들어가요, 거기도 진짜가 있어 딜이 바뀌어 있기 때문에 알겠죠 약간 그거 같다, 옛날에 전래동화 버들소년아 연이가 왔으니 문 열어다오 응 그거 있어 몰라? 거지소년이야? 버들소년 버들소년 버들소년아 연이가 왔으니 문 열어다오 그래서 문이 쫙 열리거든요 그럼 거래가면 한겨울인데 거기 안에만 완전히 막 봄이고 따뜻하게 막 꽃과 새들이 막 뛰놀고 무서운데? 그거 제가 고등학교 때인가 통천이 계속 하는 거예요 그걸 버들소년아 버들소년아 뭐! 내가 계속 컴퓨터 하는데 처음에 들은 적도 안 했죠 근데 계속 버들소년아 하고 꽂히면 계속 가거든요 이게 내용이 그거예요 한겨울에 갑자기 그 말을 한 얘기잖아 계모와 딸이 살았는데 딸이 한겨울이 계속 밖에 나니까 계모와 딸을 없애고 싶은 거야 그러니까 맨날 한겨울인데 야 산딸이 갖고 와 뭐 갖고 와 막 이러는 거야 그러니까 나가서 막 산딸이를 어떻게 구워 한겨울인데 그래서 막 헤맸다가 막 추워하고 있다가 저 멀리서 버들소년이 따라와! 라고 했더니 여기는 저승이지 저승... 몰라 그걸... 그걸 은연인지는 모르겠지만 악마 아니에요? 어쨌든 거기를 가가지고 그 동굴 앞에서 버들 도령 버들 도령 버들 도령아 연희가 왔으니 문 열어 다울을 해주면 쫙 열리면서 그 안에 갔더니 거기는 완전히 문의실이야 절대 먹으면 안 되잖아 그런 거 근데 그걸 갖다가 이제 갖다 준 거야 새엄마한테 엄마가 이거 어떻게 구했지? 먹으면서 아이 맛있어 아이 맛있어 무서워 무서워 그래가지고 계속 또 욕을 해 요번에는 뭐 무슨 뭐 수박을 갖고 와 그랬더니 또 가가지고 버들 도령아 연희가 왔으니 문 열어 다우 콰악 수박을 딱 갖고 와 엄마가 너무 수상해 한겨울에 그치 그래서 찾아갔어 몰래 뒤를 밟았어 딱 봤더니 거기 앞에서 그걸 한 거야 버들 도령아 문 열어 다우 그러니까 쫙 열리잖아 그러니까 그 안에 그걸 놀란 거야 새엄마가 그래가지고 안 되겠다 그래서 그 앞에 가서 응 새엄마가 자기도 버들 도령아 연희가 왔으니 문 열어 다우 알리바바처럼 어 딱히 쫙 열려 어 그랬더니 버들 도령이 딱 있잖아 버들 도령 죽이고 거기 안 내리 다 난리 다 뒤집어 먹고 막 나무 톱으로 막 자르고 막 물에다가 막 오줌 싸고 똥 싸고 막 엉망치지 않는 거야 이게 전래 동화예요? 옛날 얘기가 잔인한 게 엄청 많아 잔혹동화네 그래가지고 거기가 소화됐어 나중에 연희가 갔다 가봤더니 죽어있는 거야 버들 도령이 아 근데 버들 도령이 내가 연희한테 그게 있었어 무슨 뭐지 파란 병과 무슨 빨간 병이 있는데 위급할 때 이거를 써라 라고 한 거야 그래가지고 이거를 가지고 버들 도령이 죽어있는 시체에다가 그걸 뿌려 근데 버들 도령이 파란색이 피가 되고 뭐 뼈가 되고 빨간색이 피가 되고 뼈살이 있고 그래가지고 다시 살아나서 버들 도령이 꺼죽이 있고 있었어야 돼 그쵸? 세서 못 건드렸어 그치 한 번은 막았지? 근데 이 이야기가 네 너무 전래 동화라고 하기에는 되게 짜임새가 좀 복잡했어 플롯이 단순하진 않았어 신화 같아 그런 느낌이야 처음 들어봐요 옛날 전래 동화는 좀 쓸쓸한 게 있어 그래서 마무리가 어떻게 돼요? 살아나요? 살아나서 새엄마 갔다가 막 원투펀치 날리고 막 그래서 쥐었나? 아 새엄마를 복수를 하는구나 저거 복수를 했네 기억 잘 안 나 하여튼 뭐 그랬던 거 같은데 개같이 뭐 요즘에 막 그 멧돼지가 자면 안 돼! 청년! 자면 안 돼! 막 그거 있거든요 멧돼지가? 멧돼지가 있어요 아 총각! 자면 안 돼! 총각! 계속 이래요 그래? 그게 진혜한테 도망가는 그 얘기 그것도 전래동화 은비갑이었나? 그걸 쓸 거예요 제가 기억하거나 멧돼지가 진짜 무서운데 멧돼지가 은혜 갚는 멧돼지일 거야 그래가지고 어디 던지러 가면 대감이 있는데 대감하고 뭐 바둑을 두자고 하면 흔쾌히 둔자고 하고 일부러 살살 져주면 그 대감이 기분이 좋아가지고 부채질을 막 하면서 웃으면서 근데 그 부채 그 뭐지 그 주머니 조금만 복주머니가 세 개가 달려있어 그거를 어떻게 가져와서 탈출해서 그걸 써지 위기 때마다 아이템을 가지라고 했는데 살살 져지니까 막 대감이 웃으면서 하니까 딱 가져가도 걔가 진혜로 변신해 둔갑하네 던질 때마다 가신 동굴 나오고 하잖아요 그게 그 멧돼지 근데 막 쓸쓸해 전래동화는 옛날 거 원래 그러니까 전래동화도 보면 되게 권선징악이라고 보기에는 그렇잖아 뭐 예를 들면 호랑이와 남매 이야기도 보면 엄마는 죽었어 그렇잖아 맞아요 엄마는 이미 죽었어 죽었어 남은 살아남은 남매가 해가 되고 달이 되잖아요 호랑이한테 도망가던 맞아요 해피엔딩인가 싶으면 뭔가 쓸쓸해 쓸쓸해 하늘에 죽은 거 아니야 살아있으면 남매로 살았어야 되는데 그리고 엄마도 없고 엄마도 없고 엄마도 없고 슬픈 얘기지 그래가지고 아무튼 통천이 그거 꽂혀가지고 계속 통천님이 뭐라고 할 입장이 아니네요 현실을 살아라고 했던 그 얘기를 할 입장이 아니네 아니 그리고 컴퓨터 할 때죠 다 큰 동생한테 미친 놈이라 그건 고등학생이니까 괜찮지 고등학생인지 모르겠는데 아무튼 그 측이었어 그리고 컴퓨터 하는데 어떻게 하는 줄 알아요? 러브홀릭의 러브홀릭 알죠? 응 엄청나게 신드롬 했잖아요 일주일 내내 트는 거야 그것만 한국방법으로 나 군대에 있을 때 나왔던 건데 그러니까 내가 왔다왔더라도 계속 트리는 거야 그게 내가 돌아버리는 줄 알았어요 진짜 이러면 저 옛날에 PC방에서 무슨 게임 할 때 디아블로 할 때인가? 디아블로2 할 때인가? 아무튼 어릴 때 어릴 때 PC방에 했는데 어떤 사람이 엠시더맥스의 원러브를 제가 PC방에 4시간이 써왔는데 진짜 거짓말 아니고 4시간 내내 한국방법을 쓰는 거예요 근데 게임이야 꺼죽 있고 있고 이러니까 가서 저기요 노래 좀 플레이리스트 좀 바꿔주시죠 그때는 못하니까 그냥 듣자 들으면서 4시간을 들었어요 원러브를 못 들어요 나도 나도 못 듣는 노래 있어 아는 형 차를 탔는데 야마코 작가님 차를 탔는데 그때 그런 노래 있었어요 걱정하는 것을 걱정하지 마 웨일 로켓펀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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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거 한국을 계속 반복해서 생각하는 거야 로켓펀치 로켓펀치 제로레이체 정신 나아는 줄 알았어 진짜 그래 그런거 있어 나중에 YT 광고로 S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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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그 자동차 뭐 Y T 뭐 벨러스타랑 합쳐가지고 있었어요 아 그건 자우림이었나? 그러니까 노래를 좋아하는 노래를 싫게 만드는 방법은 알람으로 쓰거나 그렇지 알람으로 쓰면 반복 재생하기 그래도 좋아하는 곡을 알람으로 썼다가 이 노래를 너무너무 싫어하시는게 되게 많아 근데 러브홀릭의 러브홀릭은 그걸 이겼어 노래 자체가 너무 좋아가지고 내가 막 막 듣고 못 견디겠다 이거 나 그러면 원러브는 어떻게 되지? 원러브 이젠 들을 수 있어요 저도 원러브는 근데 그런것도 있잖아 노래가 너무 좋아서 나도 막 옛날에 얘기했을거 수학여행 갔는데 친구가 전람회를 그때 전람회 나온지 얼마 안됐을때 수학여행을 간거야 너무 좋다고 계속 기억했을때 기억했을때 근데 나는 그때만해도 그런거보다 룰라 이런걸 좋아할 때여가지고 아 너무 처지고 뭐지 막 이러는데 얘가 계속 옆에 앉아가지고 수학여행때 옆에 계속 앉아가지고 한 번만 들어와 내꺼 꽂아줄게 그래서 저도 저도 그러니까 그러니까 너무 짜증나는데 야 하지마 하지마 이러고 있는데 내가 잠깐 졸았어 저한테 그 놈한테 읽는거 같아 어떻게 된 얘기지? 내 귀에 꽂아놓고 있었어 하하하하하하하하하 이러니까 내 귀에 꽂아놓고 있는거야 그래가지고 끌고 있다가 계속 나온거야 계속 나온거야 그러니까 이런식으로 해가지고 수학여행을 끝나고 왔는데 그때 사진이 있잖아 사진을 찍었잖아 수학여행 가서 조금 작게 작게 불러 근데 나중에 그 책을 수학여행 갔다올 때 그 앨범을 딱 열어보잖아요 그 음악이 재생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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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르몰처럼 재생되는데 재생되는데 웃게 온 줄 알아? 그땐 그렇게 싫었는데 좋아 그리운거야 천내됐어 얘는 잘 지냈나 싶은거야 가스라이팅 야식도 좋아할까 이 노래 그러잖아요 지금 유일하게 발명된 타임머신이 음악이잖아요 그런 말이 있어요? 제가 만든 말이요 근데 유일하게 범죄캠은 어딘가 나왔을걸? 발명된 타임머신이 음악이에요 그렇지 음악 들으면 이제 시계 들었기 때문에 더 명확하게 갈 수 있는거지 나는 그 노래 들으면 항상 고등학교 때 수학여행이 계속 기억이 나 아 웃기다 저는 그 코나 마녀 마녀 하늘을 날다야나 이런거 아냐? 포켓몬스터 1세대 할 때 그걸 들었거든요 계속 코나 노래를요? 코나 노래를 당신의 밤은 우리의 낮은 우리의 낮은 당신의 낮보다 아름답다 우리의 밤이 당신의 낮보다 아름답다 그렇지 우리의 낮은 당신의 밤보다 우리의 밤은 당신의 낮보다 우리의 밤은 당신의 낮보다 우리의 밤이 당신의 낮보다 우리의 밤이 당신의 낮보다 그 외삼촌이 좋아하던 곡을 리스트를 만들어가지고 구워줘가지고 그걸 무한반복하면서 들으면서 포켓몬스터 1을 해가지고 포켓몬스터 1을 하면 그게 자꾸 생겨 아 그런거 있죠 그런게 있다니까 저는 디아블로2 하면 엔싱크랑 백스트리트 보이즈랑 그리고 그 딱 그 시대니까 그 하이 라는 노래 있어요 어? 무슨 하우스인데? 파이어하우스 라이트하우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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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이 나도 그 노래 되게 좋아해 그 옛날에 CF도 막 저 디아블로2 하면 그 노래가 생각이 나요 저는 백스트리트 보이즈 하면 약간 무슨 악마의 선같은데서 ROCK OF BODY 알아요? 알아요 알아요kon 새 출복 아니었어요? 그 주 começo 나는 그 라이트하우스 그 노래를 들으면 빠 따마따 신검 보기가 ㅋ 미.... Misdav called해서 선생님이 그 노래를 너무 좋아해서 들어놓고서는 시issance Eller임에 차 ό pendant 채 전의 거보다 그림이엔 안나오면 시험을 보게 하는거야 전에꺼보다 그림이 안나오면 미술선생님이야? 옛날엔 다 그렇게 살았어요 그래서 그 노래만 들으면 빠따맙다 듣는거 밖에 안나 아실걸요? 그 노래요 진짜 영어를 잘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외웠을텐데 이런거 난 외국노래 부르라 영어공부를 하시잖아요 영어를 노래를 아예 안 들었어요 좆 좆 왓? 좆도 아닌 그게 좆이예요? 영어로 좆 좆도 아닌 진짜야? 진짜로 그래 네이버 단어였어 있는데 왜 그걸 평소에 쓰느냐 이런거지 미디어에서 한 번 들어본적 네이버에 0단어 검색하면은 5단어씩 네이버에서 추려가지고 외우라고 주는거 있어요 신문 그 단어 외우는거죠 그러면 그게 한국어랑 섞어 쓰려면 일상 언어로 쓰려면 좆, 개 이러면 좆도 아닌 개 이렇게 되는거죠 절대 문장을 외워야지 단어 뭐 먹었는데 별로야 좆대? 이러면 좆도 아닌데? 이게 되는거야 뉘앙스와 어떤 개, 대, 영어로 외워야지 이게 지금 기성세대적인 생각이 걸 붙이면 좆걸 이러면 좆도 아닌 걸? 이렇게 되는거죠 사실 외우는건 중요한게 아니야 그냥 이러고 그냥 시간을 그냥 죽이는거야 그치 근데 그렇게 전 들지않아 이렇게 하면 끝이야 안돼 맞아요 이러면서 그냥 근데 그럴거면 오성식 민병철 쪽으로 가야돼 그치 이러면서 그냥 그냥 시간 그냥 다 부셨다 시간 다 부수고 그냥 오늘도 그냥 허송세월 했다 이러고 이제 딱 보내는거지 그렇죠 자 자 다 드셨으면 치울까요? 유일하게 내가 인생을 살면서 후회하는거 딱 하나 영어 안 배워 콩페어 코크 앤 코크 투 사이다 그럼 위실드 아 위드에요? 에이 위드 비 에이 위드 비 콩페어 에이 위드 비 이런식으로 그러면 절대 안되네 문장으로 외워야지 문장으로 투 투 투 에이투비가 아니고 에이 에이 에이투비를 외워줬어 에어 위드 비 나중에 그 저거 해주세요 그 리페어 한번 해주세요 리페어를 한번 잡아주세요 장강일 때 아 콩페어 에이 위드 비 너무 많이 먹은거 같아요 이거 왜 이렇게 안드셨어요? 집장맨님 어니언링 왜 이렇게 많이 남았어요? 제가 이쪽집은 제가 다 먹었어요 그래요? 쉬지 않던데요? 내가 생각했던 어니언링이 아니에요 유재씨가 진짜 조금 먹는구나 다시 돌려보면 알아요 이쪽은 내가 다 먹었어요 진짜 유재씨가 진짜 조금 드셔도 내가 생각했던 어니언링이 아니에요 저희 그때 저희 그 미국 무슨 음식집 갔잖아요 그 때 폭식한거에요 이거 아 그래요? 네 이렇게 식단을 이거 어떻게 버려? 여기다 다 모아서 이렇게 들어왔어 유재씨 뭐 케첩 먹을 일 있어? 이거 이거 덴마크 가면 탈 수 있는데 하하하하 덴마크 갈 때 미리 먹을걸 시작 리 hören 준우 준우 repertoire 투 준우 내부 추 음... 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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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 나무에는 기름 좀 먹여줘야 돼 그래 올해가 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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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기 주자 사진 한번 찍는 곳이 있어요 네 원달러 원달러 대가픽쳐 대가픽쳐 어... 어... 준비도 안 되는데 찍으셨네요 원달러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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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달러 어... 아... 까이크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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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따뜻한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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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도 없습니다 다 팔려는데 어떡하죠 따뜻한거 원하세요? 따뜻한거 바꿔올 수 있어요 저는 아이스 표정이 좀 당황한 표정인데 저는 뜨거운거 잘 안먹어요 나는 이제 뜨거운 것만 먹어 아직 젊어가 아이스파였잖아요 실제로 아이스만 먹었어요 실제로 근데 이것도 내 루틴에 생겨버렸어 아침에 일어나서 따뜻한 커피를 먹어야 뭔가 생각이 나는게 있어가지고 호민이 형 지금 열받아는데요 아니아니 웃었어? 따뜻한 커피 먹는다고 열받아는데 형 루틴 몇개만 소개해주세요 루틴? 아침에 일어나서 1시간 동안은 일단 정신을 못 차려 정신을 못 차리고 있다는건 뭐죠? 일단 앉아는 있어 앉아는 있는데 머리가 안돌아 안돌고 있으니까 그냥 부팅중이에요 그냥? 그게 계속 도는거야 그 윈도우 마크가 계속 멍하니 일단 작업실로 가죠 바로 작업실에서 멍하니? 하나씩 고문을 못하는구나 음악을 들으면서 따뜻한 커피를 마시죠 어떤 음악을 들으시죠? 그것도 루틴으로 정해진 음악이 있어요 있죠 있죠 기억의 습장 이제 이런 가사가 들어가는 것들 많잖아 아니 나 무슨 인공지능 보는 것 같아 그래서 주입한 것만 계속 나와 최대한 근접한 단어를 계속 내보내 짐투브를 틀어놓은 인공지능 이상하게 배운 한정된 단어만 알고 있어 한정된 단어만 알고 있어 제 루틴은 지금 복잡하잖아요 제 루틴은 집에 들어가요 들어가서 아이맥을 켜요 아이맥을 켜면 아이맥은 켜서 처음 화면 뜨면 크롬이 바로 떠요 누르면 원본 박물관이 돌아가고 있어요 원본 박물관이 돌아가고 있고 그거 틀어놓은 상태에서 짐을 풀죠 근데 어이가 아직 개발 중이라 되게 한정적이야 나중엔 진짜 같이 하겠지 내 말투에 단어가 다 곱살이가 다 껴있는거지 내가 우제를 처음 같이 방송했었을때만 해도 이정도 지경은 이런 지경은 아니었거든 제가 그때 고백할게 있어요 그때 형이 중간에 소품으로 마법사 모자만 이런게 있었어요 아 생각났는데 형이 어? 제작진들한테 어? 나 이거 내가 챙겨가도 돼? 야씨 이거 저기 써야겠다 마리아 호아키나 그 그 뭐지 TRPG에 써야겠다 마리아 호아키나 그래서 아 그러세요 그때쯤 이제 그때 저는 침착맨 채널을 보고는 있었지만 보고는 있었어요 보고는 있었지만 전문지 때문에 더 보게 됐네 아는척은 하지 말아야겠다 가 있었어요 아 그렇구나 그래서 그래서 그때 얘기를 안했었어요 아 그랬어? 왜요? 왜 아는척하지 말아야겠다고 그냥 그때는 힙해 보이고 싶어서 그때는 나에 대한 내가 나를 그렇게 솔직하게 놓지 못했던거 아 쥐고 있었구나 약간 에고를 쥐고 있었구나 조금 부끄러웠어요 부끄럽다는 표현보다는 그럼 또 다시 좀 약간 쥐어야 될 필요성이 있겠네요 지금이요? 네 왜냐하면 놓고 사는게 더 코미냥 벗겨지겠어 좀만 더 하면 왜요? 왜요? 안 벗겨져요? 안 벗겨져요? 이 정도로 안 벗겨져요? 꺼죽 입어서 그래요 꺼죽 입어서 느낌이 그렇게 보이는 거 하하하하 그랬구나 그때 좋아요 나는 그때 우재가 그냥 되게 하찮다고 생각을 하는 줄 알았어 아 하찮다? 뭐를요? 다다른 내 모습을 아 저는 그때 다 큰사람들 뭐하는 짓이야 이런 표정으로 그런 느낌인 줄 알아가지고 그냥 조용히 그냥 짜장 케이크가 하찮아 보였어요 하하하하 너무 열받았어요 짜장 케이크 짜장 짜장 오카페 메뉴? 짜장 케이크? 아니 그거 말고 진짜로 짜파게티로 케이크를 만들었어 형이 그때는 그게 1화거든요 제 기억에 아 그랬나? 첫 회였어요 첫 회였는데 형이 그게 있었어요 이게 MC로 맡아서 올리브티비에서 하는 음식 프로그램이고 그니까 뻔한 건 싫었던 거예요 100분대 귀찮아 뻔한 건 싫었던 거고 그치 그치 뻔한 건 싫었어 그래서 형이 어느 정도 나가야 되는데 약간 한 발자국 가야 되는 걸 두세 발자국 간 거죠 그래갖고 짜장 케이크를 준비해서 온 거예요 정말 시대를 앞서갔다고 맛을 딱 풀지 않지 않아요? 근데 한번 여기 침투브에도 요리 컨텐츠 있잖아요 거기서 풍이 형 한번 초대해서 한번 꼭 했으면 좋겠어요 어 괜찮아 다시 할 수 있을까 방송 다 나와 있으니까 레시피는 방송 다 있으니까 나는 풍이 형 음식을 꽤 많이 먹어봤는데 나쁜 건 없었어 한번도 보기가 좀 이상한 건 많았지만 그러니까 이제 이런 거야 내가 처음 할 때가 문제야 아 처음 할 때 온 힘을 다 해서 최강 파워로 해서 하거든요 뭔가를 네 그때 아니에요 그때 형이 최강 파워일 때 짜장 케이크를 리허설을 본인이 어디서 하고 오셨었어요 아 리허설을 온 힘을 다 쏟아 집에서 했지 와서 이제 이거 됐다 어 본방 녹화 때 이제 해준 거죠 그렇지 그러니까 내 최강 파워로 보여준 거야 그게 연습을 하고 하는 거였어요? 그때 거기는 당연히 연습을 하고 가야지 이거는 그게 아니니까 아 그래요? 제가 가지 진짜 싫어하거든요 가지 아 가지가 들어갔어요? 아니요 가지를 차라리 먹겠다 그 정도였어요? 푸니 형이 하는 거 저도 웬만하면 맛있게 먹었어요 그죠 형 맛있는 거 먹었는데 잘 먹었어요 유일하게 짜장 케이크가 짜장 케이크는 내가 형이 생각해도 솔직히 얘기해서 집에서 만들어 봤었을 때는 네 내가 되게 배고플 때 만들었거든요 아 모든 거 있을 때 그리고 왜 이런 거 있잖아요 자기가 한 거는 자기가 했어 했는데 지금은 더이상 바꿀 수가 없다 아 아 이제 왜냐하면 녹화가 이제 내일이잖아 바꾸기는 없는데 이 정도면 그래도 먹을 만하지 않나? 스스로 얘기해 관대해져 나에게 관대해질 수 있잖아 그래서 관대해지고 다음날 만났죠 만났는데 이때부터는 어떻게 되냐? 우겨야 돼 맛있는 거야 아 입도 아니네 아 어쩐지 아 그러면은 아 그러면은 저한테 풍스 라이팅을 엄청 하는 거 짜스 라이팅이라고 엄청 막 이거 네 입이 이상하고 뭐 막 이렇게 하는 거 그래서 죄송하다 그래도 나도 한 35년 살았는데 내 35년 데이터베이스에서 이 맛이 맛있는 맛이 아닌데 조종 당해버렸구나 아 나는 그래도 진정성 있는 분인 줄 알았는데 그래도 야 넌 입이 그 잘못된 거야 할 때 다 이렇게 그래도 진심으로 하시는 말인 줄 알았거든요 네 그러면 그냥 좀 전략적으로 전략이란 본인이 생각해도 좀 아닌 거 같은데 막 그렇게 우기는 경우도 있었다는 거잖아요 한 번 그랬던 거죠 한 번 한 번 그때 말고는 없었어요? 그 이후로 그 이후로 왜냐면 그 이후로는 제가 맛없는 거는 제 입에 안 맞는 거는 그냥 귀에 때려 박았어요 형한테 그렇지 진짜 왔다 가려고 그러니까 그래서 나도 그래 그럼 너무 너무 나가진 말자 너무 나가진 말자 라고 해서 반발장만 나갔더니 좋아하더라고 아 그리고 제작진도 좋아했어 아 역시 반발장만 나갔더니 나 한 발장 나가면 안 되겠다 빅스테프 밟지 말자 그렇게 또 알 수 있어요 본인이? 그때 그때 라면에 마요네즈를 짠 거랑 그 다음에 탕수육 소스에도 마요네즈를 짠 어어 맞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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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그래서 이제 탕수육 소스에 마요네즈를 짠 근데 그런 것들은 꽤 맛있었어요 맛있어 맛있어 꽤 맛있었고 그리고 또 뭐 있었지 이게 다 약간 진짜 거짓말이 아니고 진짜 원피스에 나올 만한 음식들 막 이런 느낌이었어요 뭐지? 원피스에 나올 만한거지 그러니까 그런 비주얼들이 진짜 원피스 같은 만화에 나올 것 같은 신기해 그런 느낌의 전 이제와서 소신 고백하면 봤어요? 원피스? 아니요 라면 건데 녹화하고 와서 이거 원피스야 몸이 좀 항상 아팠어요 아 그러니까 라면을 보통 이제 녹화 날 라면 한 네다섯 개를 먹고 오는 꼴이거든 그렇지 되게 막 몸이 무겁고 머리가 그래 평소에 라면을 안 먹거든요 제가 그래가지고 아 그럴 수 있다 라면 평소에 라면을 안 먹으니까 얼마나 맛있게 먹겠어 갑자기 라면이 나오니까 갑자기 라면이 나오니까 헉! 라면이 나오니까 몸이 몸이 그치 지금 몸이 무너질 수 밖에 없는 맛이지 그러니까 뭔가 좀 이렇게 아프더라고 어 근데 전 반대로 제주도 가서 고사리 라면 먹고 왔잖아요 네 되게 하루 이틀 속이 되게 좋았어요 아 고사리가 오래 쓰면 좋아 되게 좋았어 네 데치지 않으면 독이 있다면서 그거 데친 거다 데쳐서 다 가공해서 온 거야 거기서 다 해서 먹었는데 건강식이었더라고요 진짜로 그럼 건강식이지 근데 나는 그게 궁금했던 거죠 응 제주도까지 부를 일인가요 이게? 제주도 고사리가 유명한 거예요? 근데 유명한데 그렇겠지만 다 별로 그럴 근데 그거는 나도 제작진한테 이걸로 제주도까지 갈리는가? 제가 제가 제주도에 그럼 뭘 넣어야 돼? 제주도에 비행기 내려서 비행기 다시 탈 때까지가 딱 7시간 정도 걸렸어요 응 그만큼 제주도에 갔다 온 건데 네 그러니까 고사리를 먹고 왔죠 했어 써니 때 응 봄말은 이미 했어 봄말칼국수였나? 좋은 거는 써니씨 다 주고 봄말라면? 봄말라면? 봄말라면 했어요 먹을 수 있는 건 써니씨 다 주고 아 무슨 눈이야 고사리라면 맛있어 내가 해주면 넌 좋아할걸? 흑떼지 라면 이런 거 해주지 흑떼지 라면? 그건 이제 엣지가 없잖아 딱 봐도 이게 안정빵 딱 봐도 맛있을 것 같아 그러면 안 되고 아 이거 맛있을까 봐서 잠깐 쫄깃쫄깃한데 어 맛있네 그렇지 저번에 힙합 때 써나 그랬을거야 이거 힙합 때도 잤지 맛있는 거는 왜 다른 분들만 해도 그러게 오히려 배려한거에요 오키라멘 때 초대한게 배려한거에요 근데 그게 어쨌든 되게 재밌게 나와서 재밌긴 하지 저도 되게 재밌게 봤어요 저도 보면서 내가 최근에 이것저것 나간 것 중에 손에 꼽을 정도로 재밌다 하는게 라면 꼰대였어요 결과물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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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실 다들 찍을때는 갸웃갸웃해 이게 방송이 돼 그러니까 이게 그건거 같아요 모두가 다 똑같이 찍을때는 야씨 이 분위기 이게 방송이 돼에요 근데 보통 거기서 그 분위기를 갖다가 편집할때 이걸 억텐을 올려요 원래 그잖아요 방송국에서 라면 꼰대는 더 깔아 더 깔아 거기에 안개를 씌워버려요 그래서 그게 더 뭔가 색깔이 더 살아가지고 재밌게 내 입맛이 딱이었어 그게 전무의 힘이죠 근데 그때 거기 계신 사장님분들 섭외한거 진짜 아니죠 아니야 아직도 안 믿네 아니야 강아지 두마리랑 아니야 너무 행복한 모습을 계속 연출하는 것처럼 이렇게 돼있는거예요 제가 식스센스냐고 그걸 물어봤거든요 아니 계속 이게 맞아요? 고사리라면도 보고 이게 맞아요? 계속 이러는거야 너무 의심을 계속하는거야 끝까지 고사리라면은 맛있을거 같은데 맛있어 진짜 좋아요 고사리 좋아요 육개장에 들어간 고사리? 근데 제가 유난히 고사리를 싫어해 또 잘못 만났구나 그렇다면 이거라면 어떠세요? 고사리라면인데 면보다 고사리가 더 많아요 그걸 어떻게 생각하세요? 약간 그것처럼 고사리가 면인거야 라면인데 콩나물 라면에게 콩나물이 더 많아 딱 한마리에 그 시파가 면처럼 들어있는 것처럼 아무래도 고사리가 더 많지는 않았다 젓가락으로 면이라고 푹 떴어요 근데 고사리가 면처럼 다 달려있고 그 사이사이 라면이 조금씩 껴있어요 그 수준이면 먹을 수 있어요? 괜찮아 아니야 그 정도까지 안 했어 그러면은 좀 싫죠 좀 싫어 그 정도였어요 고사리네 고사리 라면 고사리 라면 고사리 라면 고사리 그건 라면 고사리 고사리라면이 아니고 근데 그거는 진짜 라면 스프도 안 넣거든 그냥 미원이랑 소금만을 간해가지고 해놓은거야 더 맛없잖아 근데 맛있어 깊은 맛이네 와 근데 제가 이게 소름 돋았던게 뭔지 알아요? 제가 그걸 갔다 와서 생각을 해봤어요 제가 작년에 찍은 드라마가 있는데 거기 제 상대역이 고사리였어요 이름이 미쳤다 그거 노린거였어요? 그래서 내 대사가 사리씨 사리씨 이게 되게 이름이 고사리여서 사리씨 사리씨 이랬었거든요 아 게스트 연구를 하는구나 그래서 아 제작진분들이 엄청 서치를 많이 하고 하는구나 그랬었어요 지금 이 제작진도 이거 보고있을거거든 방송을 저기란들도 이런거 있을걸 아마 라면은 풍이형이 선정하는거잖아 그렇죠 전적으로 아니 근데 이제 아이템은 그런거죠 라면 어떤게 좋을까요 이제 물어보는데 그럼 이제 나도 뭐 얘기를 하면은 어떤 재료면 좋을거 같아요 물어보지 그럼 이제 그쪽으로 제주도를 쫙 리스트를 해주는데 그중에 제주도로 갈거 아 그럼 제주도 가야되거든요 그럼 제주도 아 제주도 제주도? 그럼 돼지할까? 아 돼지 좀 약간 뻔하잖아요 그럼 뭐 소할까? 아이 소는 또 뻔하잖아요 그럼 뭐 아 그렇게 그런 행위과정이 있구나 그렇지 그렇지 난 그냥 풍이형이 알아서 하는줄 알았어요 아니 아니 왜냐면 그 재료도 풍이형이 알아서 하길래 그러니까 아이템만 정하면 그 다음에 이제 라면을 어떤식으로 할 것인가 그 라면국인데 원투 통틀어서 제일 형이 맘에 드는 라면인거에요? 하나도 없구나 아 기억이 너무 생각 안 나는데 그거 우리한테 해준거 마지막에 샤베트? 그 대가리 대가리라면 머리카락 머리카락 그거 좋았어요 머리카락에 그린거 짜파게티 고기 그거랑 라면회 초밥 응 초밥 생라면 초밥 그렇지 그렇지 근데 사실은 나도 뭐 그런거 기억을 다 안 담고 있어서 그냥 이제 근데 개인적으로 되게 재미 내가 거의 한 번 보면 더 이상 안 보는데 사람을요? 그 회차는 컨텐츠를 아 회차는 근데 가끔 다시 보는게 있는게 아니 난 게스테이인줄 알고 일주워터님이라고 있어 아 네 그분이랑 나오는 회차는 이상히 가끔 보고더라고 그거 되게 웃겼어요 그리고 너무 재밌더라고 그리고 그 친구가 되게 어머님 성함 어머님 성함 우리 엄마하고 똑같아가지고 카페도 하고 어 그리고 되게 기운이 너무 좋았어요 되게 밝고 마우스 한번만 흔들어주세요 카페도 하다 망하시고 그러니까 카페도 아니 그분은 카페도 망한게 아니고 하는중인데 그때 안좋고 있었어 아 망한건 그쪽이 아니지 아니 아 망한거 아니에요 시즌1이 그냥 끝난거에요 접은거죠 접은거 아니 그냥 멈춘거에요 접은게 아니고 멈춘거 근데 놀랍게도 놀랍게도 그 배고픈데 귀찮아 첫 미팅 겸 첫 대면을 옵카페 2층에서 했었어요 그랬구나 아이고 우리도 그 2층에서 그거 저기 첫 미팅 있었는데 주말의 영화 그거 뭐였죠 그러니까 책임감을 가져야돼요 오픈이 형은 우리의 추억이 다 함께 날아간거야 마치 어릴때 날아갔으니까 추억이 된거야 어릴때 저 동네에 짱오락실이라고 있었거든요 다시가서 짱오락실 짱오락실이라고 애들끼리 야 뭐야 몇시까지 짱으로 나와 이러면 이제 짱오락실에 모이면 돼요 어 그게 없어졌을 때 약간 비슷한 그 정도의 크기는 아니지만 그런 느낌인거 같아 그렇지 추억이 같이 없어지는 뭐가 중요합니까 거기 카페 생겼는데 거기로 가시면 있을때들 잘하지 그랬어 있을때 잘하지 있을때 다들 오지 그랬어 있을때 잘하지 되게 어감이 좋잖아 어감이 좋잖아 업에서 보자 하면 튼는 소리 업 업 업 업 업 업 카페살 이 새끼가 너 있어 봐 너 웃었지 너 너 이렇게 너 일부러 그럼 너 웃어 봤다 내가 코가 가지러 너 죽어요 저 나중에 죽어 진짜 건물이 뻗어 네 그만해 근데 거기가 걷기좋은 거리 주차관데서 주차관데서 그쪽에 어쨌든 가깝잖아요 걷기좋은 거리 딴데야 아 그길이 아닌가 홍대우문 홍대우문 아 맞아 근데 거기가 진짜 제가 한번 지나가서 다시 바꿨는데 최근에 내가 그 봤던 그 가게가 없더라고 다 아 그 길 자체가 맞아 다 새로운 가게가 됐어 나만의 잘못은 아니다 뭐 그런 느낌인거지 아 근데 나는 확실히 상권이 좀 안좋았던거 같아 그때 내가 그때 이제 코로나 터진 다음에 거의 내 깝 그 업 카페만 거의 마지막으로 장사를 하던 곳이야 거의 그쪽은 다 날라갔어 그래서 내가 막 1년만에 터줏대감 됐다고 그랬잖아 그러니까 고참 됐어 무슨 타이에 의한 터줏대감이었네요 군대처럼 다 나가 다 전역하고 그때 너무 힘들었어요 근데 다 진짜 전역했다고 하잖아 카페 다 가바오 이래갖고 다 가바오 진짜 코로나가 이렇게 무서워 전역했다고 했네 지금은 와 마지막 옵새라고 누가 왜 읽어 왜 읽어 아니 너무 많이 보여 읽지마 마지막 옵새 지금 사람 되게 많던데요 며칠 전에 홍대 갔었는데 지금 몇 터져 지금 바글바글 지금 바글바글 해 언제 그랬냐는데 지금 이니? 꼰대 카페 어때요? 꼰대 카페 나 꼰 니가 해 쌓은 게 있으니까 법적을 쌓은 게 있어 너도 해봐 너도 해봐 꼰대 가르송 꼰대 가르송 꼰대 가르송 카페 아니 꼰대 가르송 분식 분식? 난 분식을 했으면 좋겠어 형은 글 쓸거야 이제 글만 쓸거야 아니 이제 곧 이제 뭐 끝나면 다음 글을 쓸거야 근데 그 뭐지 이게 계속 이거에 대한 얘기는 하고 싶지 않은데 조금만 더 하자면 그만 하고 싶은 거냐 아니 그게 아니라 하고 싶은 거네 조금만 더 하자면 그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어서 이게 업 업 업 업 업 카페 스타일 그 저거 저거 카페인데 그때 이런 얘기 많이 하셨잖아요 그 음식들이 너무 많았다고 그니까 그럴 거면 차라리 그냥 분식? 분식이나 아니면 레스토런트로 그냥 그래 근데 홍이 형이 알면서 안 했어 일부러 카페니까 어쨌든 이거 그런 줄 알아요? 다 분식하면 좋겠다 그래서 심술나서 분식 안 했어 그래서 카페로 카페로 맞아 그니까 좀 약간 그런 게 있어 그 심술 포인트 심술주머니 사람이 이런 거지 분식이 딱이야 계속 이러니까 예를 들면은 마이클 조던이야 마이클 조던인데 농구 농구하면 좋을 텐데 아 나는 농구하기 싫고 음악 하고 싶다고 이런 느낌인 거지 야구 했잖아 야구 실제로 야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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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니까 그런 느낌처럼 내가 잘하는 거 하면 좋을 텐데 잘하는 거는 별로 관심이 없습니다 근데 그게 또 있어요 만약에 심술 안 부려서 옷카페가 대성공을 했어요 이것보다 심술 부려서 잘 뭐 어쨌든 접었지만 그 심술 부린 어떤 그 만족감이라고 해야 되나 내가 심술 어쨌든 부렸잖아 하고 싶은 대로 했으니까 하고 싶은 대로 했잖아 그게 오히려 인생으로 봤을 때는 제 생각이 더 낫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리고 그때 카페 아이디어도 짜고 하시니까 카페를 자주 가니까 카페의 필요성을 느꼈고 그렇지 그런 연결고리도 있었어요 사실은 그거지 사업 겸 그렇지 아지트 아지트였는데 분식집을 아지트로 할 수는 없잖아 그렇지 사람들이 막 밥 먹고 그렇지 그걸 몰랐지 근데 그렇지 근데 이제 그럴 때는 이걸 생각을 못 했어 둘 중에 하나만 선택해도 치열해진다는 거 치열한데 이걸 두 개를 동시에 만족시키면서 되게 막 여유만만하게 할만한 것은 아니라는 것을 CORRECT 그러니까 그거였어 그러니까 사업을 할 거면 사업을 했어야 됐고 아지트를 했으면 아지트를 했어야 됐고 맞아 그거였어 그래서 시즌2는 이게 다 이런 요소가 다 데이터베이스가 쌓였으니까 그리고 가장 큰 패착 중에 하나가 아지트였잖아요 주변에 사는 친구가 한 명도 없었어 아 놀러올 아지트 친구들이 다들 멀고 멀거나 옛날에는 홍대 사는 친구들이 많았거든요 그리고 다 가정을 이뤘어 그렇죠 이미 다 가정을 이뤘어 그러니까 나올 수가 없는 사람들이야 나올 수 있는 사람들이 없는 거예요 저도 배고픈들 귀찮아 할 때 어 형 오빠가 옷 카페 놀러 갈게요 이렇게 해도 엄두가 안 나는 거예요 그렇지 그 이제 진짜 진짜 만약에 그 카페가 엄청나게 맛있거나 막 홍대까지 뭐 올 수 있겠지만 사실 맛있긴 하지만 하 맛있긴 하지만 내가 홍대를 한 시간을 들여서 이제 와야 되니까 그래서 이제 죄송하지만 제가 많이 못 왔죠 뒤에 미팅 때 가고 거의 한 번도 못 갔죠 그럼 한 번이잖아요 그치 근데 뭐 미팅 때 가고 한 번도 못 갔다 보면 그냥 한 번 갔다 보면 저기 자 다음 안건으로 넘어가죠 다음.. 나 그냥 그냥 ants 그만해 유쾌한 이야기라고 그래요 다음 안건은 주우재씨가 준비한 게임입니다 어? 아 제가 근데 침착맨선님이 저한테 각자 다 할 걸 준비하신다고 하더라고요 준비? 당연히 했죠 맞아요 뭐 준비하셨어요? 작가님 이 가죽을 거칠 수 있는 몸이요. 아, 준비가 완벽하게 되진 않았네요. 전 티어메이커. 티어메이커. 근데 재밌어가지고. 같이 할 만한 티어메이커. 같이. 아, 그럼 이거 먼저 해요? 순이매기기. 제가,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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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순이매기기는 좀 오래갈 수도 있습니다. 근데 순이매기기 하면은 게임을 못할 수도 있어요. 괜찮아? 아, 근데 조미 작가님 중간에 뭐 어디 가셔야 돼요? 4시 한 50분쯤. 어이구. 왜, 왜 가요? 약속이 있습니다. 내 약속을. 누군의 약속이 없어? 내 약속을 두 개로 잡았어요. 그게 먼저 잡힌. 그게 먼저 잡혔다고? 그런 게 있어. 엄청 오래전에 잡힌. 엄청 오래전에? 나도 오래전에 잡혔다. 야, 1년, 저기 1년 전에 잡힌 자리. 나는 이거 태어나기 전에 잡힌 약속이 있어. 그거 3시간 밀어. 봐봐. 엄마 뱃속에서 잡힌 약속이 있다고. 그래. 3시간 밀어. 그럼 오늘 안 된다고 해야지. 아, 늦어, 늦어. 그러면은 낮에 너무 할 게 없는데? 어? 낮에 너무 남잖아요, 낮에 시간에. 형이? 형이 남으니까 그렇게 한다고? 예. 아... 하하하하하하 아니, 원래 친구들 놀다가 뭐... 하하하하하하 하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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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하 게임 쪽은 이제 또 유튜브 게임 쪽은 또 우리가 또 하면 되겠네요? 아 그렇죠 이 정도면? 네 이게 진짜 일부러 제일 예능 전형적인 게임들로 가져왔고 아 어 그래서 그냥 우리끼리 이거는 뭐 진짜 재미없어도 중박은 칠 수 있는 게임으로 준비를 했어요 아니 어떻게 보면 약간 독이 든 성배 아니에요? 이걸 이렇게 못 살리네 못 살리면? 이게 될 수도 있네 그러면 뭐 다음 기회를 노리는 수밖에 없죠 아니 뭐 그거는 무조건 살려야 된다는 거는 없어요 그래 그럼 부담감은 갖지마 그냥 무능력 할 수도 있는 거야 자기 뭐 다 잘하기만 하는 사람이 그죠 아 요즘에 약간 좀 뭔가 좀 뭐 그런 거에 대해서 약간 좀 부담 느낌을 보네요 보니까 아 그러니까 그걸 한번 짚어주신 거지 저희가 여기서 게임으로 재미없었다고 해도 우리 탓은 아니에요? 여기 뭐 화살이 가도 일로 가지 게임 잘못이지 그게 그래요 주인 탓이니까 재미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준비한 게임이 세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 게임이 게임 설명을 쭉 하고 시작할게요 첫 번째 게임이 몸으로 말해요 입니다 몸으로 말해요인데 이거는 이제 2대2로 팀을 나눠야 돼요 어떻게 하냐면 어우 진부해? 진부한 거 가져온 거예요 그 왜 진부하겠어? 재밌으니까 진부하겠어 제일 예능적인 게임을 가져온 거니까 클래식이지 클래식 국밥 게임이라고? 아 그러니까 뭐냐면 이게 각자 스케치북을 갖고 10장을 써요 상대방 문제를 우리가 써준다 아 재밌어 근데 영화 제목인데 조건이 있어요 영화 제목인데 예를 들면 진짜 아무도 모르는 영화 쓸 수 있잖아요 기준이 있어야 돼 백만 관객수 넘은 거 기준이 하나 있고 그리고 예술 영화 제외 예술 영화라고 어떻게 제외해? 기준이 원하는 예술 영화가? 기생충은 예술이니까 아 백만 넘었잖아요 그건 상업영화죠 상업영화에 가까운 예술영화 빼고 인디영화 이런 거 제외하고 히트친 거 늘 하는 거야 히트친 거 근데 썬댄스 제외 썬댄스? 그 정도는 제외죠 아 썬댄스 영화제 제외 제외죠 제외고 베를린제 베를린도 백만 관객수 넘은 것 중에서 어 조금 그래도 그래서 이게 선을 좀 잘 타서 문제를 내야 돼요 아 예를 들면 하나 예를 들면 어 암살을 적었어요 암살? 그러면 몸으로 말해오면 몰랐으니까 어 이런 거 바로 알잖아요 그래지 이건 너무 쉽잖아요 근데 예를 들어서 영화 궁합이야 어 어떻게 설명할 거예요? 궁합? 약간 야하게 약간 좀 왜? 왜 궁합이 왜 야해? 아 아니에요 죄송 궁합이야 궁합? 저 같으면 이렇게 설명할 거예요 같이 이렇게 전보는 건가 저 같으면 이렇게 설명할 거예요 나는 그게 뭐예요? 모르겠는데 사주카페 들어가서 아 쿵합? 아 진짜 지금 입으로 이미 얘기했잖아요 아 너무 유치해 진짜 너무 유치해요 이게 유치하면 야 이게 45수야 아니 이게 낫잖아요 사주카페 들어가서 저는 이렇게 이렇게 하는 게 낫지 않아요 속궁합? 아까 나 채팅 보고 알았어 속궁합으로 말한 거예요 그게 낫지 않아요? 그게 낫지 않아요? 그게 낫지 않아요? 이거 약간? 이렇게 한다고? 이렇게 아저씨같이? 응 아무튼 효과적이라면 요런 선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요렇게 좀 잘 내야 되고 그 대신 문제내는 시간도 우리 시간이 별로 없으니까 5분 안에 서로 문제를 내야 돼요 그래서 근데 이거 진짜 웃긴다 너무 적절해 아 적절해 이거 궁합! 바로 나오지 그거 어떻게 나와 그게 진짜 진짜 천박하다 네 끝났죠 그래서 이제 그렇게 해서 제일 더 많이 맞추는 팀이 이기는 거 그리고 두 번째 게임 두 번째 게임은 제가 런닝맨에서 했던 게임인데 제 친구 양세찬 게임 제가 머리띠를 준비를 했어요 머리띠를 준비를 해서 여기다가 여기다가 포스트잇을 붙여서 이렇게 하면 나는 내 이름을 못 봐요 이걸 인물로 해야 되는데 이름을 못 봐 그래서 일대일로 하는 거예요 아 서로 맞추면서 물어보는 거예요 근데 이거 대답을 되게 잘해야 되는 게 예를 들어서 뭐 여기에 침착맨이 적혀있어요 침착맨이 적혀있으면 어 이 인물은 남자입니까? 물어봤어요 그럼 형이 대답을 네 맞습니다 할 수 있지만 꽈 꽈 내가 알기로는 남자에 가까운 걸로 알고 하지만 확실하진 않아요 뭐 이런 식으로 할 수 있다고? 할 수 있어요 치사해 최대한이 협소해야 되는 거 아니야? 왜냐면 봤어요? 틀릴말 안 하냐고 봤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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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봤어요? 아 그러면은 네 해야죠 진짜 너무 컸어 호구가 그래서 그렇게 해서 맞추는 거요 그래서 인물 어쨌든 인물도 서로 상대방 팀이 문제를 내서 맞추는 거 그리고 세 번째 게임이 요것도 제일 전형적인 게임 요거는 제가 그 이어플러그랑 헤드셋을 준비를 했는데 왜 이렇게 준비를 많이 하셨어요? 헤드셋 아시죠 여러분? 헤드셋 그 저기 고요소개 아 근데 그거는 우리가 너무 소리를 또 지르면 안 되니까 소음 문제가 있어 소리를 너무 지르지 않는 선에서 가능하면 하고 아 아니면 일단 앞에 요거 두 개만 해놓는 거 알겠습니다 아이차다 아이차 진짜 미쳤다 준비를 제가 해봤어요 이렇게 한번 해보세요 옛날 락밴드 같아 옛날 락밴드 같아 왜 기다려 와우 형은 까와이소 형은 수산시장 아니 보통 이런 친구가 드러머지 아 뚱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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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제가 보컬이요? 악기를 할 근데 악기를 그 보컬이 두 종류잖아 악기를 할 줄 몰라서 하는 보컬라고 악기가 약해서 하는 보컬라고 보통 메고는 있어 하하하하 그래도 기타는 메고는 있어 하하 스시집 사전인거 여사이마세 낮에는 스시 밤에는 라멘 라멘 이렇게 쫙쫙쫙쫙쫙쫙쫙쫙쫙쫙쫙 안 맺어오셔가지고 근데 아이패드는 너무 정없어요 게임같지만 정이 없대 왜냐면 이게 스케치북 넘기는 속도가 아 그것도 피지컬이니까 버벅거리다가 못하고 말하거든요 그것도 뭐 피지컬이니까 더 폭력적으로 이렇게 가볼까요? 사각 라이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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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초커 초커 이쁘지 않아요? 띵띵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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띵 오우옿 까와이 오오오 피카츄 스케줄 2개만 있으면 되는데 그치 2개만 있으면 되죠 나머지는 팀 이렇게 하죠? 팁을 이렇게 갈까요? 갑시다 자 침제 vs 펄풍 펄풍 vs 침침이잖아 더블침 AI랑 더블침대 철권에도 있지 않나? AI로 만든 그거? 원래 있는데 목구진인데 쇠로 된거에요 쭈쿠진 AI 쭈쿠진 그럼 주제는 뭘로 갈까요? 영화 아까 얘기한거 영화인데 100만 관객수 이상 동원 누구나 알만한거? 누구나 알만하지 않을수도 있어요 국내 해외 다 포함? 포함 우리나라에서 100만 동원하는 그럼 패션은 안돼요? 패션은 되죠 100만이 정확하게 기억이 안나 검색해보셔야죠 그러면 가죠 펜주세요 열게요 리스트업을 하고 적을게요 우리도 시대는 어려운거에요 일단 3시 20분까지 하죠 뭔지도 모를거야 일단 20분안에 그릇볼으로 갑시다 이거 회의하는데 이거 어때요? 리스트 회의 하나씩 들어 오 좋다 좋다 이것도 애매 재미있지 애매하지 이거 어때요? 뭐있지? 애매하잖아 설명해봐 이거 어때요? 이거 어떻게 알아? 이거는 좀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맞다 그러면 그러면 외산도 돼요? 당연히요 당연히요 이게 너무 그린데 시대가 많아가지고 이거 괜찮았나? 상관없지 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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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됐나? 와 진짜 안되는거야 이게 야 이게 안되는거 이거 어때? 아 이거 좋다 돼? 표현 되나? 아 이건 이건 돼 그래그래 아니면 이거 이거 이 정도면 돼 그래그래 근데 이거는 표현은 되게 쉬운데 할 수 있을까? 그쵸? 이 정도돼 이 정도돼 이거 안되면 말도 안 돼 알잖아 와 이것도 안돼 안돼? 와 이게 야 이게 안돼 잠깐만 근데 이건 좀 쉬울 것 같아 형 이거 어때요? 이건 너무 딱 있잖아 그 특수동작 어렵다 생각보다 어렵네 그니까 어렵게 내려고 하니까 그 악한 마음을 가지고 있으니까 악한 마음을 가지고 있으니까 악쿠마야 악쿠마 응 이거 하나 볼게 어떻게 설명해 어떻게 설명해 응 바로 대줘요 히트지 응 히트지 자 뭐지? 이거 뭐지? 다섯 개 남았어 음 생각보다 이거 표현하기 어려울텐데 어려울텐데 이거? 잠깐만 두 개 남았어 이거 설명이 없을 것 같아 하면 설명이 없을 것 같아 하면 설명이 없을 것 같아 이거 어려울 것 같아 이거 왜 이거 이거 진짜 어려워 진짜 어려워 이거 너무 어려울 것 같은데 네 어려워도 해야지 많이 봤는데 언급이 안 되는 건가요? 그러면은 그치 응 몇 개씩 몇 개예요? 열 개예요? 네 이거 어려워 하나 남았어 하나 하나 남았어 이거 하면 그거 하지 않을까요? 아 그러네 그래 하나 하자 주는 거 하나 줘 그냥 주는 거 합시다 주는 것도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러면은 제가 이제 만들게요 이것도 진짜 어려울텐데 이거 주는 거 아 이걸로? 이걸로 좀 근데 이건 너무 떠먹여주는 거라 어떻게 아니 그냥 한번 보고싶어 흉내라는 거 오케이 아 이거 보인다 왜 봐 열 개야 열 개잖아 그럼 더 웃기잖아 열 개죠 이상한 거 얘기했으니까 이렇게 웃기잖아요 저렇게 웃거든요 아 이거 진짜 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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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채팅창 어떻게 가리지? 우리 채팅창 보면 안 되는데 왜냐하면 아 치순이 형은 그냥 내리면 돼요 시작할 때 제가 내릴게요 시작할 때 시작할 때 아 이거 찢어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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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찢어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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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하하하하하 이거 부어 아 잠깐만 찢어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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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거 보여? 어 다음 보겠습니다 이런 좋은 것도 사실 줄 수 있는데 흐흐흐 이거 재밌을 것 같은데 어 또 있을까요? 오케이 이런 것도 좋은 거 아니면 이거 어 오케이 어 근데 이거 만약에 문제 중에 의도가 와 이거 진짜 좀 괘씸하다 싶은 게 있으면 네 이거는 조금 저항 받을 수도 있어요 알겠습니다 우리 많이 줍니다 우리 진짜 그냥 보고 싶은 거 우리는 합니다 그냥 쉬운 걸로 아 재현하는 게 보고 싶어서 하나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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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번 할까요? 그거 넣었어요 알아보게 해야 될 것 같은데 하하하하 글씨를 못 알아볼 것 같은데 하하하하 우리 열 개 다 했습니다 끝 끝 아 우리 적고 있어요 마지막 달에 가요 네 그 악필은 혹시 하하하하 문제에 영향이 많이 갈까요? 아니 알아보게 알아보게는 써놔야지 나의 PS 파트너 나의 PS 파트너 있어요? 없어요 네 김아중씨 나온거야? PS가 무슨 게 있지? 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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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폰야스 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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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그러면은 교환하겠습니다 자 교환하고 피면 바로 나오기 때문에 주의해주세요 네 저희도 피면 바로 나오기 때문에 누가 먼저 할까? 그럼 보여줄 때 시청자들도 보여줘야 되나요? 이렇게 살짝? 시청자들도 보여줘야 되나요? 시청자한테 보여줘야 되나요? 이거 자리를 잡고 하죠 문제 내는 사람이 일단 문제 내는 사람이 요쯤 서고 문제 맞히는 사람이 여기 앉고 여기 앉아 여기 앉고 거기 앉고 문제 내는 사람이 여기서 내면 돼요 풍이형 뒤쪽 아 내가 뒤에서 그러면은 설명하는 사람도 보이고 시청자분들도 여기 보이고 그러면 딱 될 것 같아 그쵸 문제를 내는 사람이 거기 있고 맞히는 사람이 여기 있고 설명하는 사람이 여기서 2인 1조인데? 2인 1조로 가요 아 여기에 상대편이 열어준다고? 상대편이 열어줘야죠 아 상대편이 열어주고 오케이 오케이 그래 그래 이렇게 합시다 그럼 여기도 내려야겠다 화면도 화면도 내릴게요 이거는 이거는 몸으로만 하는거죠? 아 이거 소리내면 안돼요 소리내면 안되지 책상을 좀 더 안보이게 저 노는 부분을 더 확대해야겠는데 호민이가 맞추는 쪽으로 해야겠다 호민이가 이런 쪽에 정보가 많아 앞으로 앞에 여기라고? 우린 호민이형 이거 진데 이거 진짜 잘 맞춰 호민이형은 잘 맞춰 아니 무슨 기계처럼 맞춰 나 대한외국인 왕중왕 출신이야 그러니까 저 설명 잘해요 시청자님 아 근데 저분이 진짜 잘했어 요거를 틀려서 막아 어차피 우리가 저걸 볼일이 있나? 요정도만 남겨놓으면 될 것 같은데 멀어서 어차피 안보여 저정도만 안보일 것 같아 어떤게요? 셰팅 셰팅이? 여기 우리가 이렇게 들고있는게 보일까봐 아아아아 옆에 보면서 들고있는거 근데 그냥 보기하는게 어때? 우리가요? 아니 우리가 보면 안되는데 우리는 안되는데 왜냐면 우리가 여기 맞춰서 여기서 안되면 돼 아니 여기서 들면 이렇게 보이니까 호민이형 문제를 쓰게 들면 보이는데 여기 모니터가 여기서 하면 보이니까 아아 모니터가 보이니까 그러면 아니면 이렇게 가야지 내는 사람은 맞추는 사람이 등지면 돼 이렇게 앉으면 돼 아 잠깐만 이러면 돼요 이렇게 앉으면 돼 아니요 방법이 있어요 아 맞네 이쪽으로 앉으면 돼 이쪽으로 아니 근데 그래도 옆으로 살짝 보일 것 같아 아니 근데 여기로 봐야되는데 여기 서거봐요 그 문제되는 사람 서거봐요 자리에 모니터는 거기 있으면 볼 수가 없어 어때요? 전혀 안보여요 안보여 어차피 여기서 모니터를 볼 수가 없어 됐죠? 오케이 여기 든 사람은 한번 이쪽에 보여주고 아니 안보여줘도 돼 아 시청자들은 알아야 재밌어 시청자들은 알아야봐요 겉대봐요 보이나 안보이네? 그럼 이렇게 원래 각도라고 저걸 붙입시다 아 이거 붙이면 돼 어 잠깐 해봐요 시청자분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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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봐야되니까 이 각도면은 보이죠? 네 이걸 보고 여기서 문제 근데 문제 내는 사람 근데 내는 사람도 여기서 내면 돼요 그래서 이렇게 이렇게 보면 돼요 이렇게 아 맞추는 사람만큼 이렇게 해야겠다 이렇게 오케이 오케이 좋아요 근데 이게 보이는데 어? 이쯤에서 그렇지 그렇지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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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할까요? 누구 먼저 하죠? 먼저 하는게 분리에요 왜냐면 하나도 못 맞추면 여유롭게 하나만 맞추면 먼저 하신다고 했어요 그죠? 가위바위보 짱게임포 한 남자다 밸런스보드로 밸런스보드로 하세요 누가 오래있나 아 한번도 안해봐 나도 한번도 안해봤어 두 분이서 나도 한번도 안해봤어 이거 이제 빼고 갑시다 이긴 사람이 정해요 이긴 사람이 오래 버틴 사람 기회는 세 번 저는 많이 해서 안하고 네 조심하세요 풍이형 무거워서 게임 속에 게임이네요 게임 속에 게임이네요 네 결정전 먼저 한번 타고 싶어요 풍이형이 너무 잘하실텐데 성공 결정전 해보겠습니다 양말 신으면 분리에요 사실 벗는게 좋을거에요 벗겨진다 벗겨진다 채딩 좀 올려놓을게요 보세요 해보겠습니다 자 갑니다 자 갑니다 한쪽으로 딱 떨어지면 끝나는거야? 다음은 지는거야 다음은 지는거야 시작 잠깐만 1초 0.01초 정도 한거 같은데 잠깐만요 시작 가운데로 놓고 가운데로 놓고 무너지는거 아니야? 안 무너져 140kg까지 파트 그러니까 해볼게요 그러니까요 1 야, 이해된다고? 자, 우리 와싸! 음 잘하네 오, 나 처음해봤는데 되네 우리가 후궁이죠 아싸 된다 오, 잘하네 밸런스는 좋담 뭐야 이거 쉬운데? 오오오오오오오! 오오오오오오! 형이뭐요 형 당구님 이거 왜 못하셨지? 아 이거 어려운데? 이게 어떻게 저 처음 치고 잘하는거죠? 엄청 잘하는거죠? 안돼 이게 오잠잠잠 이 힘들어 안됐는데?? 끝 쉬운 퐈기 가시죠 나 안되면 빨리 포기해 우리게 뭐야? 우리게 뭐지? 보면 안되죠? 이게 너희꺼야 이게 우리꺼야? 아니지 이게 우리꺼지 제가 가만히 이수자님한테 여쭤봐야겠다 내가 볼게 니가 보면 안되지 어느 쪽에 어느 스킨치북인줄 몰라 그러니까 내가 문제 문제 내는 사람이 보면 되잖아 이거만 보면 돼 앞에? 맨 앞에? 우리꺼야 이거 이거 우리꺼야 그래? 넘기겠습니다 제가 자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준비하시고 시간 시간 져야돼요 시간을 제가 할게요 몇 분? 3분? 3분 드릴게요 3분 되게 모자랄수도 있어요 5분 하시죠 5분 가겠습니다 5분 가만간다 자 갑니다 말은 안됩니다 제가 매너있게 말 안나오게 최대한 잘 넘겨드릴게요 갑니다 잠깐만 잠깐만요 하나 둘 셋 하면 시행입니다 하나 둘 셋 째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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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뭐야 전혀 안보는거 잠깐 어 어 산이 있고 바다가 있어 어 뭐죠? 어 20초 경과 20초 경과 5분 진짜 5분 짧다 5분 짧아요 산이 있고 바다가 있어 구덩이가 있어 자 와 설명 잘한다 아이 뭐야 이게 와 설명 잘해 아 호민이형이 못맞추면 진짜 못맞추는거야 설명 진짜 잘해 패스도 됩니다 패스도 돼요 하다가 패스해야되요 갑자기 어 아무거나 던지셔야 돼요 작가님 어 아 정답 곡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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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땡 야 아슬아슬했는데요 패스 패스 자 자 어 어 또 뭐가 있어 어 바다가 있어 어 바다가 있고 바다가 계속 나와 어 바다가 있고 어 어 밀었어 한번 어 한번 밀었어 어 어 11 11 11 11 11 바다가 있고 오션스 11 11 바다가 야 바다가 야 오 오 오 어 또 바다가 있어 뭐가 또 흘러요 어 뭐가 그 흘러는거 맞지 어 거기 장갑이 있어 패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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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자 알려드릴게요 3분 남았어 3분 남았어 3분 남았어 3분 남았어 좋다 올라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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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답 시말라야 아 3분 남았어 3분 아 정답 타잔 패스 패스 아 아 아깝다 아 아 아 정답 어벤져스 아 아 아 아 패스 패스 아 아 어 뭐지 뭐지 아 뭘까 이게 뭘까 패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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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어 어 아니 지금 2분 20초 나왔습니다 2분 20초 어 뭘 그려 뭘 막 그려 뭘까 형 우리나라야 우리나라 어 정답 한반도 정답 한반도 오 정답 실미도 오 맞는데 고기동 아 아 뭐지 뭐지 아 정답 응 아 이거 6.25 그건데 뭘까 그거 그거 티그키 희날리며 시간이 1분 40초 남았습니다 패스 정답 고지전 어 정답 헐크 아 웃긴다 정답 후 어 뭐인데 이게 하하 으 으 으 으 으 엌 글자수 아니 이게 뭐야 이게 글자수 글자수 여깄게 여깄게 승 진날랑 하 아 젠장 어어 오 후우우우우웅 정답! 매드매스! 1분 1분 남았습니다 1분 남았습니다 몇 문제 남았죠? 하나 남았어요 지금 2개 남았으니까 이거 포함해서 2개니까 너무 패스 남발 안하는 걸로 포함 2개라고? 근데 앞에 놓친 거 다시 풀 수 있어요 패스? 정답! 주라이 공원 앞에 거 30초 남았죠? 30초 우리나라야 부산이야 부산에서 20초 정답 국제시장 13초 13초 진짜 잘 맞춘다 13초 정답! 캡틴 아메리카 어? 됐다고? 아 끝났어요 11호였어요 에이씨 개어려워 다 맞춘 게 잠시만요 개어려워 오션스11 맞추셨고요 네 오션스11 국제시장 그리고 다 힘들었지 영화를 너무 모르겠어요 주라기 공원 맞추셨어요 3개? 3개 선방했어 선방했어 10개 중에 3개면 이기기 힘든데 쉽지않아 그러면은 제가 맞추는 걸로 은밀하게 위대하겠는데 은밀하게? 어떻게 맞춰 아이씨 그러면 모르시면 그 단어에 맞게 되는 설명을 제가 맞출게요 0장면 이런거 필요없어 그리고 팀장님 그 단어 숫자 단어 숫자고 왼쪽선 들면 외국영화 오른쪽선 한국영화 어? 어? 사인에 맞춰 외국? 한국 왼쪽이라서 외 상관없어요 왼쪽이니까 외국영화 내기준 왼쪽 더 헷갈려 지금 이해 못했어 오른쪽 한국영화 응 그리고 그것조차도 모르네 글자 숫자 외국인지 한국인지도 모르네 왼쪽이 한국 오른쪽이 외국 왼쪽이 한국 오른쪽이 외국 왼쪽이 오른쪽 어? 뭐야? 서인배야? 헷갈리게 저것 좀 지워주세요 왼쪽이 오른쪽이고 왼쪽이 오른쪽이고 왼쪽이 한국 한국이 외국이고 외국이 오른쪽이 잘한다 아 근데 안하셔도 애초에 영화를 몰라서 못 맞출거야 긴장되는데? 대답 와 나름 이런 게임을 많이 해본 사람으로서 이거는 제가 질 수 없어요 이거는 이겨야돼요 영화를 내가 알까? 그게 가장 걱정이야 자 빨리 넘길 수 있고 화이팅 이게 뭐라고? 외국인 외국영화 아니 한국이지 이렇게니까 왼쪽 제3세계 제3세계 안 돼 안 돼 끝났어 기준으로 왼손이 외국영화 왼쪽이 북한 오른쪽은 남한 아니겠죠 왼쪽은 남한 글자수 글자수 자 시작하겠습니다 첫번째 문제 바로 갑니다 시시시 시작 고 패스 왜? 왜왜왜왜 몰라 몰라 도전이라도 해 도전이라도 몰라 이게 뭐야 패스 뭐야 봉기 없어 슈 continu 스토즈 스토즈 아닙니다 대참 오케이 와 잘한다 형님은 대박이다 인형 인형 뽑기 첫 키의 인형 5글자 토이스토리 토이스토리 람보 람보 던케르크 1917 한 글자? 외국영화 여덟 글자? 태극기 날리며 아닌데? 외국영화 라이언 일병 구하기 미친! 절! 절! 외국영화 한국영화 한국영화! 두 글자 절! 절! social, fac or public 불교 자 3분 감았습니다 äl이! 요기야 Meet 이게 뭔지? 외국영화 네 글자 안녕히 계세요 안녕히 계세요 트루먼쇼 오 오오오옷 맞아 어렸어 방 after you are 이씨 부산 에 글자 네 글자 국제시장 아 퀘전이었어 보호미나 맵서드 와! 미친! 미쳤어 한국에서 부산! 부산행! 부산행 여부자들! 여부자들! 앞에 앞에 이거 뭐야 이거 두 글자 두 글자고 2분 남았습니다 아니 이름을 그건 이따가 지금 아니야 지금 문제야 아 이거 이거 외국영화 여덟 글자 뭐야 이게 이게 뭐야 축구 배고파 축구 배고파 축구 배고파 여덟 글자 소리내면 안되지 소리내면 안되지 1분 30초 남았습니다 뭐지 이게 한국인지 외국인지도 모르겠네 그러면 글자수만 4글자 칼칼 칼 도 도 도 도와칼 칼 식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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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행 식도 아아 식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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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분 남았습니다 요리 아아 있어 이게 자기가 집착하는 문제들이 있어 칼 칼 요리 칼질 칼날 칼날 됐어 됐어 이거 아니고 이거 이거 맞절 20초 남았습니다 맞절 절 2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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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절 절이 절이 나머지는 10 뒤에 다 맞혔나 9 8 10 이게 뭐야 이게 뭐지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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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4 3 2 블레이드 아아 뭐였어요? 국성 그거는 아 이거? 이건 시카리오 이거 시카리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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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 나 안 봤어 많이 맞혔어 근데 우리 한 6개 맞추지 않았어요? 뒤에 하니까 훨씬 유리하다 앞에 부산이랑 이런것도 다 앞에 있으니까 그게 좀 보고나면은 확실히 아니 지람이 설명 잘하네 생각보다 와 잘하시네요 아니 문제를 너무 잘 맞힌다 진짜 잘 맞혔죠 그냥 이것만 했는데 어떻게 맞히지? 라이언에? 그러니까 아니 8글자고 8글자짜리가 많지가 않아 라이언 일병포화 그러니까 이제 외국거냐 한국거냐 이런거가 이게 치트키네 좀 그게 있어 확실히 이게 야비 썼네 얍 얍 얍생이네 얍새비 그러면 이거 안 사이 안 상태로 다른 종목으로 하나 더 가요? 그럴까요? 한번 더 해 다른 종목 다른 종목 이거는 못돌기로 하고 그러면 우리 고요 속에 외침 빼고 이거 한번 더 하죠 고요 속에 외침 빼고 어 갑시다 갑시다 그러면은 이번에는 글자 너요 말아요 글자 설명할 수 있게 없게 글자 수는 아이 알려주고 그건 원래 기본 룰은 알려주는게 맞아요 맞아? 알았어 그러면은 요번에는 너무 더워 속담도 있고 속담도 좋고 노래 제목 있고 어 맞아 근데 노래 제목도 예를 들면 너무 많아 노래 제목은 너무너무 그건 너무 방대하고 너무 방대하니까 동물도 너무 쉽겠죠? 동물? 동물합시다 동물 포켓몬을 몰라가지고 나도 포켓몬을 잘 몰라 동물 동물이나 아니면 동물 동물은 좀 쉬울 것 같은데 곤충 곤충? 동물 곤충 포함 근데 막 곤충 막 뭐 뭐 무슨 뭐 무슨 뭐 알라칸을 쏘고 뭐 이렇게 가면 그런건 안되지 벌레하시면 너무 유리하잖아요 벌레 전문가잖아 고기동 계시고 하하하하 뭔 해충밖에 우리 곤충 포켓몬밖에 정확히 말하면 해충 해충 전문가이지 곤충 전문가 아니 나라? 나라? 속담 갈까요? 속담? 속담? 속담 좋아 속담이 생각보다 속담 어려워 괜찮겠어 그렇지 왜냐하면 모르는 속담들을 근데 대신에 몸으로 설명했어 그거를 풀어서 얘기했는데 원래 우리가 문제는 속담이 한 70% 비슷하다 그러면 정답으로 맞히는거 고오케이 좋다 고오케이 10까지 맞을 필요는 없다? 고오케이 롤 좋다 오케이 일단 그전에 그 작은 변 하나만 정비 힘을 맞썼다니 저 생각 좀 하고 있을게요 와 어? 나 점이어 그리기야겠다 아 재밌네 은근히 재밌네 이게 전형적인 예능 게임이 역시 이유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유가 있네 게임을 하는 이유가 있어 속담로 할까 아니면 해줄게 뭐로 할까 아아아아아 아아아아 아아아아 시카리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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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카리오가 시카리오 진짜 설명 잘했는데 외국이요? 시칼리오 그거 외국 영화요? 미국 거잖아 미국 거 유명한 거요? 응 응 너 봤을걸? 그 멕시코 갱단 나오는 거 나도 안 봤어 알레한드로 검사 나오는 거 슬럼 덕은 뭐예요? 그 인도에서 퀴즈쇼 하는 거 그 진짜 개인 줄 알고 지진 거였어? 유명한 거요? 그것도 어 유명하지 뭐야 왜? 이거 부리모음 부리모음 몰라요? 응 흠 흠 예를 들어서 불난지에 부채질 어떻게 할 거예요? 불난지에 부채질 설명 불난지에 부채질 너무 쉽지 흠 맞네 흐흐흐흐흐 아니 형이 설명해도 웃기겠다 다음은 다음은 형이 형이 설명하고 풍향이 맞추면 좋겠다 자 낱말은 새가 듣고 백말은 쥐가 듣는다 아 이게 어려워 낱낱을 뭐 또 낱을 어떻게 피우면 돼 낱 눈부시다 흠 흠 흠 흠 흠 흠 잘하네 반말 반말 아 새가 들어야 되는데 낱말은 아 그치 그치 그럼 꺾고 낱말은 잘하네 반말은 밤밤은 뭐지 밤밤은 뭐지 밤밤은 아 밤밤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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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하네 잘하네 흠 흠 흠 흠 흠 흠 우리 속담 연습한 아 하셨어요? 이번에 반대로 제가 설명해야 되는데 네 반대로 하자 밥볼을 마시니까 근데 우리가 속담을 10개 이상 그냥 아느냐부터 물어봐야 되는거 아니에요? 속담 검색이 있잖아요 우리는 알고말고 설명의 능력이라 알겠습니다 근데 이거 해외속담도 되는거죠? 유명한거 만약에 알만하지 않더라도 그냥 이거 설명 잘 해가지고 뭐 그런거 있잖아 뭐 구로년돈에는 이끼가 끼지 않는다 그것도 외국 속담이던데 음 그것도 이제 된다 한국말로 말하면 그렇지 어렵겠네 형이 찍어주시면 아마 우리 같은걸 보고 있을수도 있어요 으흠 많다 어? 이거 어때요? 두번째꺼 이거? 그래 이거 어떻게 재밌는거겠죠 그냥 애초에 하나씩 접죠 그냥 정리하지 말고 난 표현할때 웃긴거 이거 하자 이게 이런 점이 좋아 이쁜 웃음 형이 그냥 이겐 쉬울거 같은데 여기 그리고 이래도 쉬울거 이래도 쉬울거 이래도 쉬울거 재밌는 거 위주로 합시다. 어려운 거 우리 안 합니다. 이거 이기면 뭐 합니까? 저희 되게 대중적인 것만 해요. 너무 쉬우면 또 재미없으니까. 이걸 알까? 여기에 선정된 거면 뭐 그래도 아 이거? 약간 주는 느낌? 오케이 오케이. 이거는 이 포인트 다듬어 있어서 재미있네요. 우리는 재미만 봐. 쉬우려면. 너무 다 쉽다 근데. 쉬운 거 개. 쉬운 거라도 못 맞춰. 쉬운 거. 이거 어렵다. 그 다음에 연속 개. 연속 개. 연속 개. 이거. 이거. 인상이 그냥. 안 좋게. 근데. 이거 어떻게 표현해. 그렇지 않네. 많이 신나셨네요. 아니 우리는 상당하니까. 이거 성격 표현해서 상상하는 게 재미있네요. 어려운 건 없습니다. 우리 절대. 아 그래요? 다 알만한 거예요. 우리 진짜. 다 쓰는 거 일상적으로. 일상적으로 쓰는 거. 근데 이거. 이번에는 호민 작가님이 설명하시는 거죠? 이번에는 제가 표현해야죠. 네. 너무 어렵네. 이런 속담이 있는 줄 몰랐네. 저도. 너무 어렵네. 대충 아는 걸로 가죠. 저쪽도 쉽게 냈다고 했으니까. 우리도 쉽게 가죠. 이런 거 너무 쉽잖아요. 진짜 너무 쉬우니까. 설명이 웃길 것 같아. 너무 쉬울 것 같아. 너무 쉬울 것 같아. 몇 개 남았어? 대단히. 꼼짝 깨비. 개 빡 뜰 것 같아. 이건 너무 쉽긴 한데. 그냥 줍시다. imp CTP. 몇 개 있진? 둘. 내가 strength기간이. 여섯 개 summarize. 아 이게 재미있을 것 같은데. 네. 너무 쉬울 것인가? 응, 좀 너무 좋은 것 같아서 그거거든 그것도 인정이잖아요 이건 좀 쉬울 것 같은데 이건 좀 쉽긴 하다 근데 웃기긴 할 것 같은데 너 참 예능으로 그래 너무 준다 우리 우리는 진짜 좋아 우린 퍼졌다 퍼졌어 우리 깔때기로 입에 꽂아놓고 있어요 지금 못 맞추면 그냥 이거 근데 이거 많이 못 맞추시면 능지 이슈 진짜 우리도 우리 팀 다 맞춰야 돼 우리도 지금 우리나말로 진짜 거기 블루 팀이에요? 거기 전투드 청팀 아 맞아요 뒤에 보죠 거기 윗장이 뭐지 여기 웃길 것 같아 아 음 음 제가 몇 개지? 하나 또 이것도 웃길 것 같은데 어 근데 이거 눈 모양으로 할 것 같아겠네 이거 표현은 어때요? 마지막구요 마지막? 이게 마지막 아닌가 우리? 이게 마지막 하나 남은 거 아니에요? 아니 근데 저거 안되겠다 저거 이 표현은 하나 둘 셋 둘 둘 셋 어? 이거야 어때요? 이거 어때? 아 이거 이거 두 번째 거 아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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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아 점프해서 안된다? 아 점프해서 안된다? 네 이거 빼고 이게 더 쉬우니까 이걸 빼줘 이거 중간에 뭐 할까 이걸로 할게 어 그거 할게 그래 어 진짜 맞죠 그걸로 하자 12 12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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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번엔 반대로 맞추기? 이번엔 우재씨랑 제가 설명하고 작가님이 설명하고 두 분이 맞추시고 그렇게? 그렇죠 맞죠 알겠습니다 가 가 자 저희가 먼저 할거야 이번엔 그래요 제가 먼저 해요 그냥 알겠습니다 포스트잇 좀 붙일게요 내릴게요 속담 좀 어려워요 참고로 여러분들 하지만 다 맞출 수 있을만한 속담입니다 저희도요 다 들어본거고 그치 일상적으로 쓰이고 어우 기름나와 어우 열렸더니 이거 재밌네 재밌어 재밌어 이 전형적인 예능 게임이 역시 이유가 있어 매니클래식이 아니야 가시죠 갑니다잉 문제집 주세요 문제집 주세요 우리꺼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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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죠? 그쵸 심장대님이 조금 나오셔야 될거 타이머 잠깐만요 타이머 시작할 일이 어 잠시만요 머리로자 자 시작 시작합니다잉 다시 시작 시작 공근탑이 무너지자 랴 공근탑이 무너지자 공근탑이 무너지자 열게 여기 어 어 어 여기에 배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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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있는데 어 배가 있어 어 배 배 아 장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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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간 간 간 간 어 간이 간 위에 간 위에 뭐가 있어 어 쓸개 쓸개 어 쓸개 쓸개 어 쓸개에 붙었다 어 어디에 붙었다 아 어디에 붙지 어 어디 위에 붙나 가난 간에 붙었다 쓸개에 붙었다 아 어 어 어 어 이 자식이 말이야 어 자 여기 있다 이 자식아 아 미운 놈 오케이 좋다 자 자 이거 안 돼 안 돼 어 어 뭐가 들리죠 어 뭐지 뭐 들고가요 들고 가구 아! 트레이에 드레이가 왜 들고 갈까? 엿장 수인가? 엿장수 마음대로? 아니야 아니야 안되 여덟개 굴러가 잡고 아 수레 아왜 빈수레가 요란하다 오아아ㅏㅗ 좋아요 어렵다 어려울 자 여덟개 아 열 다섯개 15개 와아, 와, 와아, 와아 már마 코 코 아래에서부터 마, 요, 쪼, 자, 올라가, 너 이 자식이 아아아아아아 알겠다x5 아, 떡잎부터 다르다 뭐가 떡잎부터 다른데? 크게될 놈은 떡잎부터 다르다 너 이거, 아 L! 오케이 오케이 될성그릇, 될성그릇 남아 맞아 맞아 어, 뭐지 아, 젤기랄 젤기랄, 뭐지? 아, 젤기랄 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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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업 까페! 업 까페 스타일! 이게 뭐지? 오! 부부러워 패스 패스 황금 오리 글자는 별로 안 중요한 거 같아 열여섯 개 엉금엉금 엉금 자라보고 놀란 가슴 진짜 좋다 대박 미쳤다 어 뭐지? 낱말은 지가 듣고 자 가고 아니야 아 여행기 학원 다녔나봐 아 진짜 장난 아니야 패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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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용기한테 용기하고 온다 같이 방 방 어 어 떡방아찍는다인데 쪼로로 날아가서 떡방아찍는다 어 뭐지? 아 참 제가 방앗감 못 지나간다 지나치랴 미쳤다 네모나거 큐브 맛있다 맛있다 어 어 어 아 콩으로 메주 쓴다고 한다 뭐더라? 팥으로 메주 쓴다고 한다 하하핳 팥으로 팥으로 메주 쓴다고 한다 콩콩 콩콩콩콩콩콩 콩콩콩콩 콩콩콩콩 쭉쭉쭉 올라가 네모난 것 세우스욱 콩으로 콩으로 매주 쓴다고 해도 믿는다 아 매주 쓰는게 아닌데? 두부 쓴다고 그거 콩으로 콩으로? 어 OK 매주? 콩으로 매주 쓴다 왜 써? 콩으로 매주 쓰고 아 콩으로 매주 쓴다고 해도 안 믿는다 O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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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어렵다 어려워 아 이거 하나 남았어? 오빠! 별꼴이야 헤어져 자 10 아름다운 미래 아 이거 한 번 더 맞추면 좋은데? 6 5 5 4 3 2 2 실패는 성공이야 어머니 오흡이 너무 잠시대 그러니까 제가 그럴줄 알았어요 그래서 나중에 여기 어머니 어머니를 표현해야 된다 아쉽다 장난아니지 8개인가? 8개 맞힌거 같은데? 우리 이길 수 있겠어요? 우리도 문제가 쉬워요 와 이거 어디 장난 아닌데? 오 잘 맞히시는데요? 아 좋아 설명이 아주 좋아 클라스가 굉장히 좋으신데 와 장난아닌데? 제가 하겠습니다 준비가 되셨으면 말씀을 해주세요 오 벗었어요 아 쭈들감 맥스 지금 몸풀고 있어 쭈들감 맥스에요 야 좋다 좋다 오 미쳤다 아니 아까 불난집에 부채집을 연습을 했거든요 불난집에 부채집을 한 번 보세요 오! 불난집에 부채집! 이야아 대박 이 정도의 이 정도의 쭈들감을 보실수 같습니다 와 좋으시겠는데요 그렇습니다 이거 8개 맞혔지만 9개 10개 맞히면 이기는거에요 잠깐잠깐잠깐 숫자로 에어포르트 이게 지금 최대인가요? 오 엄청 더운데요 지금 열기가 지금 열기가 후끈합니다 여기 지금 거의 축제로구나에요 야 후끈하다 준비되셨으면 준비되셨습니다 준비되셨습니다 오케이 오케이 자 하나 하나 둘 셋 시작! 어 자 여섯 글자 여섯 글자 어? 걷는다 걸어 걸어 걷는데 걷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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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어? 아 이 동기랜씨 뭐야 이게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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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강아지 소변 강아지 아 강아지 오줌 묻는데 강아지 오줌 묻는데 오줌 묻는데 강아지 자기 배아퍼 오줌 묻는데 자기 놀랬다? 강아지가 걔 오줌 일부러 안 맞히는 것 같아 아니 아니 올라오 아니 아니 자기 오줌 묻는데 오줌 묻는데 오줌 묻는데 오줌 묻는데 오줌 묻는데 아 뭔데 잠깐만 자 자 자 어디 가줄까 걸어 어 봤어 몇 글짱 저래 친구 절한다 절한다 만나고 절해 어? 비난하고 어? 미운 놈 떡 하나 더 준다? 다시 다시 걷는데 걷다가 어? 누구 만났어 만났다 절한다 절한다 절하고 뭘 준다 준다 내가 먹어 아니 아니 개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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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뭐 아는 속답이야 이게? 흔한 속답이야? 아 지금 흔한 속답이었어 백선에 선정된거에요 백선 그래? 열한개 열한개 들으면 아는걸 한거에요 알았어 알았어 닭 닭 어 닭 닭 닭 잡았어 닭 잡아먹는다 아 닭 잡아먹는다 닭 잡아먹는다 아 닭 잡아먹는다 정답 정답 아 쭈들갑 미쳤죠? 이거 되게 길어요? 쭈들갑 미쳤죠? 미쳤다 이 쭈들갑을 앞에서 보다니 라이브를 봐 역사적인 날씨 뭐하는 맨날 봐 어 연못 어 강이 연못이 있고 연못에 연못에 물고기 물고기가 죽는다 물고기 파다 파다 뭐지? 연못 연못에 호수에 호수에 물고기가 없어 호수에 물고기가 다 죽어 호수가 말랐어 말랐어 물고기야 어어 물고기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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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야 아니야 아 자라야 자라야? 거북이야? 거북이? 어 아 네 글자? 거북이가 아니고 뭐지 이게? 어 네 글자면 뭐야 네 글자? 네 글자? 뭐야 이게 아 쿤이염도 대단하다는데 야 이게 뭐지? 비보이야 뭐야 아 비보이야 호수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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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염기야? 체력 이슈 체력 이슈 호수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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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잔잔한 호수에 돌멩이 잔잔한 호수에 잔잔한 호수에 잔잔한 호수에 아 이 형 안다 지금 형 알죠? 아니 진짜 몰라 형 알죠? 아니 진짜 나 머리가 굳었나봐 잔잔한 호수 잔잔한 호수에 뭐지? 뭐지? 아 이거 너무 쉽다 아 요거는 진짜 오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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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리가 오리날 오리나라 오리가 날다 아 아 뱁새 뱁새가 황새 쫓아가다가 가윽 찢어진다 정답 개웃기다 개웃긴다 테레비전 테레비전 어 수박 수박 아 수박 콜탈기 의제 정답 어 어 어 어 무당 무당 무당이 무당이 쓰러졌다 뭐 어 어 1분 20초 나왔습니다 어 설푼 무당 뭐지? 무당이? 굿 타고 굿 타는데 굿 굿 굿이나 보고 떡이나 먹자 흐흐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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흫 어 죽는다 자 어 어 뭐지 이게? 1분 남았습니다 아 이게 뭐지? 포미 잠깐 뒤에 약속 갈 수 있어요? 가수 있어? 어 취소해야 될 것 같은데 잠깐 이거 뭐지? 나 왜 이렇게 못 맞춰? 어 어 어 이건 조금 어려워 어 골라 골라 장사 장사하는데 야아 물고기 오오 미친 설명 어물점 망신은 꼭 도둑시다 어물점 망신이다 잠깐만요 다시 다시 강아지 강아지가 오줌을 웃는데 근데? 아니야 아니야? 개오줌 아니 오줌은 왜 자기 똥? 개똥 면세 어 또 개똥 개가 똥을 끊는다 개가 똥을 끊냐? 아 배 아파 안보지? 놀랬어 오줌 먹어요 아 끝났어요 개똥도 약에 쓰려면 없다 이거 어렵지 않잖아요 아니 약을 먹던건 뭘 해야돼 근데 형이 일단 개똥을 못 맞추니까 아니 보통 똥을 이렇게 안쓰 오줌을 이렇게 싸지 개가 개가 누구든 똥을 이렇게 누가 어떻게 입이 싸냐 아 개가 똥 입이 싸면 와 최고의 게임이었다 이거 우리가 진걸로 해도 될 것 같아 야 이거는 아니 한 명한테 세 명이 졌어 한 명한테 세 명이 졌어 어 졌어 아 근데 나 진짜 못 맞췄어 아 나 뭐야 아 형 이거 왜 못 맞췄 아 근데 진짜 쉬워 가는 날이 장날이라면 가는 날이 가는 날이 아니 나는 이게 개 오줌이라고 생각하니까 오줌이 뭐지 이게 똥을 오줌을 하면 똥까지 연결하라 어떻게 그게 돼 남의 자세 제사에 간나라 배나라 한다 아 미꾸라지를 왜 못 맞췄어 미꾸라지가 진짜 쉬운데 계속 자라는 거북이 쪽으로 생각하시더라구요 아니 미꾸라지가 상상이 안돼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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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아 그래서 나는 아 재밌다 쭈들갑이 재밌어서 계속 일부러 안 맞추나 아 그건 아니야 진짜 못 맞췄어 아 진짜 개 웃었네 진짜 아 미꾸라지 한 마리가 저쪽 팀 승리로 하겠습니다 아니 가져가세요 저희가 진 걸로 할게요 이거는 승부는 승부고 이거는 배도나즈 MTD 한 판 더 해 너 다음에 한 판 더 해 너 한 판 더 해 진짜 이게 뿌듯하네요 이게 제가 준비한 게임으로 이런 그림이 나왔다는 게 즐겁게 노는 게 이게 PD님들의 마음인가 성취감을 느끼고 아니 연기자가 이렇게 잘해줘버리니까 그치 생각한 게 그림이 그대로 나와 버리면 쾌제를 부르시네 오 나 방송 더 열심히 해야겠다 그럼 개똥은 제가 봤을 때 셔츠로 만들어야 될 거 나 이제 개똥이 아 나 개똥인지는 몰랐어 진짜 근데 개 오줌? 뭐지? 아 진짜 행복사 직전인데죠 개똥이랑 미꾸라지가 생각이 안났어 저는 난 여기까지 생각했어 순간 주호민이 진행하는 이 맞추기 그 퀴즈 프로그램이 하나 런칭이 돼도 아 이거는 손님 모시고 맞추기 하하하하하하 화이트볼에서 해도 개똥이 하는거야? 아니 진짜 프로그램 하하하하 공중파나 뭐 이런 데서 나 운동도 되고 좋을 거 같아 하하하하 살 더 빼주실 수 있을 거 아니야 아 유산소가 미쳤어 장관 아니네 한 20분 얘기하고 40분 게임하고 유산소 퀴즈 유산소 그 침펄 인물사잖아요 요거 코너스로 코너 넣는 거 어때요? 오 좋다 게스트 모션으로 세비스만 입고 난 이미 나왔으니까 그래 그래 흥민이가 설명하고 자 이제 이렇게 해서 첫 번째 게임은 어 더블 침? 침제? 침제 팀의 침제 팀의 압도적인 승리로 압도적인 승리로 압도적입니다 끝이 났습니다 아니 우재님은 원래 연기도 하시지만은 뭐 아카데미 같은 거 다녔어요? 마임을 되게 잘하는 몸을 엄청 잘 쓰지 않아요? 저도 속담은 처음 해봤는데 어우 잘 맞추시니까 이게 아 그래요? 아니 설명이 너무 기가 막혀 제가 봤을 때 다 느낀 점이 뭐냐면은 되게 화려한데 여러 의미로 해석될 수 있는 행동이 좀 있다면 딱 깔끔하게 딱 딱만 해 정갈해 그니까 중간에 저 표정도 설명인가라는 게 계속 생각이 드니까 나는 레이예요 여긴 포르쉐야 아예 스포츠카요 아스카라고 할 줄 알았는데 스포츠카고 저는 경차 느낌 실용적인 진짜 개똥? 난 남도박상이고 여기 약간 평양냉면이야 아 평양냉면 그냥 이렇게 딱 뭐부터 먹어야 될지 난 몰라 좋아 생각하니까 웃겨 자 이제 두 번째 게임을 해야 되는데 개똥 싸는 거 개똥이랑 부끄라지를 표현하기 체력 괜찮으시죠? 이제 체력 드는 거 아니에요 이건 얌전한 게임이고 자 그래서 지금 할 게임은 일단 이거 다 머리띠씩 다 착용할 어디가? 아 저기있다 아 이거 할 건데 자 벌써 웃겨 1대1이에요 이거는 네 각 팀에서 한 명씩 나와서 1대1로 2회전을 할 건데 이렇게 대결 상대에요 우리는 이러고 있고 각자 인물을 하나씩 써서 붙여줘 더 상대방한테 붙여줘 떨어지지 않게 붙여주시면 우리는 내 건 안 보이니까 하나씩 질문을 할 거야 질문하고 대답하고 질문하고 대답하고 그래서 정답 중간에 알겠다 정답 외쳐서 정답을 외쳐 틀려 근데 원래 사실 틀려도 되는데 좀 그 하나를 추가로 하죠 아 횟수를 너무 많이 알지 못하게 아니면 정답했는데 틀렸어 그러면 벌칙을 하나 벌칙을 하든 왜냐면 아니면 그게 아니라면 정답을 정답을 이렇게 하니까 인디언밥으로 할까요? 인디언밥 인디언밥 틀리대마다 인디언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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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서 자 그러면은 이거를 여기에 나오니까 내려야 돼요 이거는 이렇게 내려야 돼 내려도 돼 내리고 가자 그리고 채팅창 그리고 게임하시는 분들이 앞쪽에 앉는 게 낫겠어 관전자가 뒤로 가고 그래 그래 여기 앉으세요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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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팅창 여기 있고 넷이 다 같이 해도 상관없지 않아요 근데? 그러게 넷이 다 해도 돼요 돌아가면서 하면 되는데 그렇지 그 스피드감이 아마 1대1이 더 아 그렇게 두 판 하는 게 아마 좀 더 게임 전문가니까 그래요 그래요 우재랑 혼민이랑 하자 아 저랑요? 아 알겠어 둘이가 백악사 맞을 것 같아 주주 주주 매치 지우 주주더비 주주 지우 주주더비입니다 휴 단어를 쓰는 거죠 단어 인물 인물 근데 그게 가상의 인물도 되고 가상의 인물도 되고 죽은 사람도 되고 지금 현재 살아있는 사람도 되고 암묵적으로 약간 어려운 거는 좀 피해하고 인지도 있는 걸로 그렇지 예를 들면은 넌 요즘 아이돌 전혀 모르니까 그렇게 하면 모르잖아 그러니까 좀 들었을 때 알만한 사람으로 그 사람이 알만한 사람으로 예를 들어서 뭐 주덕중 이렇게 적었어요 붙였어 몰라 우리 아빠예요 그렇지 그러면 안 되지 그러니까 유명한 사람들 중에서 나는 우재가 평상시에 관심도가 있는 그렇지 나는 우재가 맞출법 이 정도 우재도 맞출 수 있다 그 정도 되는 사람이고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 내가 일본 문화를 잘 모르는데 일본의 문화 뭐 예를 들어 요시키 이러면 모를 수 있잖아요 그렇지 그렇게 좀 하지 말자 배려 누구나 알만한 호민 형이 알만한 사람을 쓰라는 거잖아 여기 갈게요 그렇지 외국인도 상관없고 외국인도 상관없어요 상관없어요 저는 실제로 런닝맨에서 도널드 트럼프를 맞췄었어요 오 진짜? 이거 배워하려고 나간 거잖아요 그죠? 그런 셈이죠 여기서 이거 하려고 거기다 여기서 그거 하려고 견학 갔다 온 거야 그렇구나 산진몸을 어 연수 갔다 왔어요 외국인으로 해야겠다 양심껏 눈 내리 깔고 아무것도 안 보고 있겠습니다 산업스파이 이렇게 바지에 뭐 쓸만한 산업스파이 문익점이래 너무 그냥 평범한 이름이라 해도 어렵다 생각해보니까 왜냐면 이게 0부터 시작해야 되는 거라서 그러니까 이름이 누구든지 알만한 사람으로 해줘야지 저는 모를 만한 사람은 안 될 것 같아요 하아 이게 대단한데요? 이게 막 되게 동적인 게임을 하다 또 정적인 게임을 하다 그러네 제가 다양하게 들었다 놨다가 하는데 그냥 다양하게 준비를 했어요 배치를 아주 환상적으로 했어요 저는 했습니다 자 적으셨나요? 됐습니다 게임 하시는 분은 잠깐 뒤를 이쪽으로 봐주세요 이쪽이요? 이쪽을 봐주세요 저 제쪽 이쪽으로? 모니터 우리가 한번 보여 드릴게요 아 오케이 오케이 우리는 서로 봐도 되죠? 우린 봐도 되죠 아 어려운데 아니 이게 뭐가 어려워 안 어려워요? 진짜 야 너가 더 어려워 제가 더 어려워요? 그렇게 치면 너가 더 어려워 이거 내리죠 내리고 채팅창도 내리고 이게 꼭 실존 인물을 필요는 없는 거네요? 아 그렇죠 뭔 거예요? 테이핑 되는 데를 밑으로 해서 쓰셨죠? 네 아 아 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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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쓸게 다시 쓸게 여기다 끼우면 되잖아 무슨 말인지 알아? 끼워도 돼요 끼워도 그러니까 아니 근데 너가 그쪽 끼우면 안 되지 네? 너가 호민한테 끼워줘야지 아니요 여기 이렇게 맞추는 거야 아니지 내가 아니 심창배님이 쓴 거를 왜냐면 내가 왜냐면 그게 이렇게 팀이잖아 어 호민 형한테 공격을 하는 거지 내가 아 그렇게 되는 거 근데 이제 아 풍이 형 미안해 아 풍이 형 아니겠어 다시 쓸게 있어봐 아 그거 해도 돼요 그냥 끼우시면 되는데 구겼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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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구겼어요? 그럼 그거 다시 오징어 게임 마저 없네 아이씨 풍이야 자 그럼 나도 부재님은 봐도 되니까 네 여기 다 내렸죠? 여기 아 내렸어요 다 내렸어요 옆에 봐도 돼 아 아 좋다 자 보시죠 자 누구 먼저 질문할까요? 제가 먼저 하겠습니다 네 실존 인물입니까? 음 이 인물이 실존 인물인 걸로 알고 있어요 음 알겠습니다 실제 인물인 걸로 알고 있어요 질문하겠습니다 네 혹시 이 안에 있나요? 이 안에요? 아 눈 서치를 어 눈 서치를 오 이것도 페이크인데 대박이다 이 안에는 없는 거 같아요 없어요. 아, 네. 아, 네. 이야, 대단한데? 지금 숨막혀요, 진짜. 아유, 숨막혀요. 보이지 않는 이 심리전이. 이야, 나는. 깜짝 놀랐어. 남자입니까? 이 분이 정확한 정보는 없어요. 근데 보편적으로 알기로는 남성 쪽에 조금 더 가깝다는 정도는 알고 있어요. 이렇게까지. 남자다. 그거에 대해서도 나 이렇게. 이걸 꼬는 거야? 나 너무 머리 아파. 너무 머리 아픈데? 제가 질문하겠습니다. 나 너무 머리 아파요. 그러니까. 나 이 정도면 나야 돼. 현재. 예. 현재. 살아 숨쉬는 인물인가요? 우리의 마음속에서 포함인가요? 아니요. 그러면은 그렇다고 하기 어렵겠네요. 어렵다. 그렇다면. 실존 인물은 아니라는 뜻이겠죠. 그렇게 해석하는. 우리의 캐릭터에 가까울 수 있는. 질문이 한 번 더 들어가면. 이건 아니에요. 살짝만. 저와 친분이 있을까요? 내적 친분. 충분히 있을 것 같은데. 내적 친분. 이건 못 온다. 얘기인데. 백과. 어. 제 질문이. 엄청 신호한. 머리 아픈데. 네. 아. 이런 것도 머리 써야 돼. 한가루도 머리 써야 돼. 아. 제 질문. 제 질문. 어. 어떤. 미디어나 컨텐츠에 나오는 캐릭터의 일종인가요? 맞습니다. 명료하네요. 거기까지는 제가. 캐릭터인가요? 알겠습니다. 저는. 어. 현재 이 방. 안에 있습니까? 흠. 흠. 어. 어. 아. 이따고 표현할 수도 있는데. 하하하하. 이따고 표현을 할 수도 있어요. 하하하하. 아. 이따고 표현을 할 수도 있어요. 이따고 표현을 할 수도 있어요. 이게 그게... 아 이거는 제가... 이거 체크해두세요. 제가 일단 설명드릴게요. 우리 집인데도 개열받아. 있다고 설명을 해드릴 수 있는데 일단 없는 걸로 할게요. 아, 이 방에 없다. 이 방에 없다. 이랬습니다. 이게 뭐 개소리야. 네, 네. 자, 여쭤봐 주시죠. 이 캐릭터가 만화 속 캐릭터인가요? 영화 속 캐릭터인가요? 그러니까 애니메이션으로 나온 작품인가요? 아니면 영화화, 실사화로 나온 작품인가요? 놀랍게도 둘 다 해당됩니다. 정답! 네. 스파이더맨. 인디언밥. 인디언밥. 근데 이거 예, 아니요로 대답할 수 있는 걸 해야 되는 거 아니야? 그렇지. 아니요,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아, 편하게 해도 돼요? 그럼 한꺼번에 두 개 다 문제를 하시는데 자, 지금 내가 접근한 정보가 거의 없네. 만화인가요, 영화 캐릭터인가요? 이 방이 없고 남, 지금 남자라는 것까지밖에 못했는데 두 개의 질문 한꺼번에. 그렇지, 그렇지. 이 인물은 네. 본인 소유의 유튜브 채널을 운영하고 있습니까? 있지 않을까요? 정확히 모르시는 거예요? 하나 정도는 있지 않을까? 아, 있다. 아, 유튜브 채널 있는 사람이다. 근데 이게... 쉽지 않을까요? 제가 검색 한 번 해봐도 될까요? 이게 있다고... 아니, 왜냐면... 이게... 뭐 동명이인으로 얘기한다면야 뭐... 어... 아... 잠깐만요. 예예. 아... 없는 것 같아요. 아, 없어요? 허허... 없어, 없어. 없습니다. 아, 네. 알겠습니다. 없습니다. 네. 어... 이 캐릭터는 영화와 만화 모두 표현이 된 캐릭터라고 했잖아요? 맞습니다. 그렇죠? 남자 캐릭터인가요? 일단 없다고 했어. 일단 없다고 했어. 네! 확실히 남자 캐릭터입니다. 남자 캐릭터다? 네, 맞습니다. 아니, 유튜브 채널이 없고... 이방입니다. 아... 아... 어떡해, 웃긴다. 날카로운 질문 좀 부탁드립니다. 근데 내가 볼 때 홍민이 형은 오늘 하루 종일 해도 못 마시고 못 마실 것 같아. 아, 격근을 못 하겠어. 이런 식이면 접근이 안 돼. 어떻게 접근해야 되지? 혹시... 운동선수입니까? 아이씨! 그러니까... 지금 질문이 한... 다섯 번 이상 나왔는데도... 어... 근데... 어떻게 들어가야 되는지? 근데 이 질문에 제가 조금 힌트를 섞어서 조금 명료하게 답변을 드리자면 네. 이름은 운동선수일 수... 천거처럼 보일 수도 있다. 아이씨! 아, 뭘... 왜냐면... 이름은... 이름은... 진짜... 어? 운동선수... 이 사람에 대한 정보를 모르면... 운동선수일 수도 있겠는데? 아... 자, 제가 질문하겠습니다. 정답! 양동근. 아이씨! 갑자기?! 인디란... 밥! 아! 근처를 못 가는데... 아이씨! 질문할게요! 네! 남자 캐릭터고... 네! 이 캐릭터가 나온 작품이... 천만 관객이 넘었으니까? 제가 정확히 잘 모르겠습니다. 제가 모르기 때문에 이거는 진짜 모른다고 말씀드리는 건데 정확히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서 말씀을 드리면 우리나라에서는 못 넘었지만 해외 상황은 잘 모르겠습니다. 그럼 이쪽이 아닌데? 일단 알겠습니다. 질문 주시죠. 일단 들어 접근을 못하고 있네? 네? 저 이렇게 여쭤봐도 되나요? 힌트 좀 주시겠어요? 힌트 좀 줘야겠다. 이거 질문인데요, 이것도. 어... 힌트. 네. 주우미 작가님이랑 관련이 있어요. 아니 아까 없다며요? 아이 진짜 이게 뭔 개소리야? 아니 아까 이게 뭔 개소리야?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여쭤보세요. 나랑 관련이 있다고요? 직접적인 관련은 없지만 아니 씨... 그냥... 다른 힌트 하나 더 드릴게요. 아, 네. 주세요, 주세요. 다섯 글자입니다. 다섯 글자다? 다섯 글자다? 다섯 글자다? 힌트 바이저스. 저도 하나... 네. 저는 몇 글자인가요? 세 글자입니다. 오, 세 글자였어, 세 글자. 캐릭터고 세 글자고. 일져보세요. 큰 힌트 얻었습니다. 아니 저 지금 물어본 거예요, 저는. 아, 외국인입니까? 뭐 어떤 나라에서는 내국인이고 또 어떤 나라에서는 내국인이고 또 어떤 나라에서는 내국인이고 또 어떤 나라에서는 내국인이고 아, 진짜 열받네. 아니, 틀림만 했어요? 아, 알겠어. 알았어, 알았어. 아니, 둘이 그냥 살림 차려라! 이렇게 생각했어. 어떤 나라에서는 내국인이고 또 어떤 나라 사람 기준으로는 외국인이죠. 아, 오케이. 알겠습니다. 네. 질문하겠습니다. 세 글자고 캐릭터고 천만이 됐는지는 모른다. 네. 어... 아, 이씨. 아, 이씨. 남자 캐릭터고. 네. 그렇습니다. 네. 영어인가요? 영어라고 보기는 좀 어려울 것 같아요. 한글이라는 거죠? 아, 속맥혀. 나 속맥혀 죽겠어. 영어라고 보기는 어렵다까지만 말씀해주세요. 저 어려운 거는 불가능하진 않다는 거네요? 네, 그렇죠. 그렇게 생각해야 될지 표기는 가능하다로 할 수 있겠어요. 영어로 표현하면 안 되는 게 뭐예요? 안 되는 게 뭐예요? 그렇죠. 질문하시죠. 아, 예. 어, 속맥혀. 연기를 합니까? 연기자는 아니에요. 연기자는 아니다. 연기자는 아닙니다. 네, 알겠습니다. 어, 세 글자. 영어가 한글이다. 다섯 글자. 외국인이다. 어, 캐릭터다. 그럼 가수? 한국 영화나 드라마에 나온 캐릭터인가요? 아닙니다. 해외인데 영어로 하기가 어렵다고요? 앞뒤가 다르잖아요. 해외가 여러 가지 해외가 있죠. 서구권이 아닐 수도 있죠. 아... 다 좋다, 이거. 정답! 정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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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서? 원펀맨. 원펀맨. 원펀맨? 원펀맨. 원펀맨. 제가 접근한 정보는 현재 외국인의 다섯 글자라는 것까지 알았는데 아니, 한국인의 다섯 글자일 리가 없잖아. 그렇죠. 뭐 있긴 하지만. 아니, 쓸 수 있겠지만 그렇게 어렵게는 안 그래. 김세레나대. 그럼 그럴 수도 있죠. 세레나예요, 그리고. 세레나. 세레나. 있을 수 있죠. 있을 수야 있지. 그러면 이렇게 여쭤볼게요. 이름과 성이 합쳐서 다섯 글자예요? 마이클 조던처럼? 어, 이거 질문 예리하다. 예리한데요? 네. 아니요. 그냥 다섯 글자예요? 근데 이 사람의 풀네임인지 모르겠어요, 이게. 이게 단지 모르겠어요. 음... 네. 접근이... 이건 접근 좋았어. 네. 네. 질문하겠습니다. 일본어를 한글로 표기한 건가요? 맞습니다. 야쿠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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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가미. 일본어. 자. 야쿠이. 일본어로. 가만히 있어. 가수입니까? 그래도 노래를 즐기지는 않았을까요? 아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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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가수야. 노래를 즐기는 게. 뭔 개소리야. 가수구만. 다섯 글자. 남자 가수야. 가수야. 다 왔어. 가수 아니에요. 가수는 아니지만. 그래도. 노랜타. 모르잖아요. 알겠지. 모르지. 남몰래 앨범을 낼 수 있었을 때. 우리도 오늘의 가수여 가수. 이런 식으로. 하지만 공식적으로 우리가 알기로는 가수는 아닙니다. 저 다섯 글자 양방 우리도 혼내서 명창이야, 명창. 다섯 글자. 일본 캐릭터고, 한글로 표기할 수 있고, 남자고, 세 글자다. 몇 년대 작품인가요? 80년대, 90년대, 2000년대, 2010년대, 2020년대. 정확히 말씀드리면, 80년대에 나올 수 있겠습니다. 대답을 깔끔하게 하네. 깔끔하게 해, 너무 깔끔하게 해. 매너있게 하네. 80년대고요. 이 분의 전성기는 몇 년대일까요? 이 분의 전성기는, 도랄 잡는거죠? 지금 이 분의 전성기를 물어봤거든요. 이 분의 전성기는, 매해입니다. 매해입니다. 아, 알았어. 나 알았어. 정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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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탄소년단. 와, 아무것도 모르겠어. 그럴싸했지만, 아! 가수로 좀 끝났다. 80년대, 가수 아니라니까요. 80년대 일본 캐릭터다. 네. 지금, 계속 헷갈리게 얘기하니까, 머릿속에서, 정답. 정답. 다르게 기억을 해. 다르게 기억하는거야, 지금. 기억을 까먹어버려. 80년대, 나 80년대를 잘 모르는데? 80년대? 이 캐릭터에 대한 유명한 노래가 있나요, 혹시? 주제가 라던지. 제가 알기론, 없습니다. 없다. 네. 없습니다. 누구로 있을 수도 있지. 그럼, 저도 같은 의미로, 어떤 특정한 곡을, 곡이 이 분을 연상시키는 그런 곡이 있나요? 어? 아, 저는 있는데요, 일단. 네. 저는 있어요. 네. 있습니다. 확실히 있어요. 아, 있어요? 어허. 어허. 테마가 있어. 심지어 최신곡 중에 있습니다. 어허. 힌트를 도와줬어. 힌트를 도와줬어. 최신곡 중에 있어요? 와, 이거는. 치명적인데. 정말로. 이런거 있잖아요. 당부칠 때, 진짜, 깻잎 한 장으로, 싹 지나가면서. 진짜 최신곡 중에 있어요. 최근 근 1, 2년 사이에 최신곡 중에 있습니다. 박 떴다. 박 떴다. 이야. 이, 이 캐릭터는, 만화책으로 유명한가요? 아니면, 애니메이션으로 유명한가요? 반절로, 반절 주고, 그냥 맞추면 그냥 다 들어가는 거거든요. 그러네요. 그쵸? 이거 완전히 지금 뭐. 저희 생각하기에는, 만화책 쪽이 더. 정답. 강백호. 김주야, 은박. 아, 정답 나왔다. 정답. 손오공. 오! 김주야, 은박. 세 번, 세 번 연속으로 계속하면은, 가족 벗고 합니다. 아, 그건 못 참겠어요. 가죽 믿고 하는 거 같아요. 그건 못 참겠어요. 자, 그 아까 방금 말씀드린, 그 테마곡이, 네. 케이팝입니까? 우리나라 노래에요? 맞습니다. 아니, 잠깐. 왜 국신인데? 정말 한국적인, 노래입니다. 저 질문해도 될까요? 네. 80년대. 다섯 글자가? 이 캐릭터가 나오는 작품이, 스포츠 쪽인가요? 아닙니다. 깔끔합니다. 스포츠는 아닙니다. 깔끔하게 해주죠. 깔끔하죠. 신사에요 신사. 그러니까요. 그런 거 있잖아요. 경기장의 신사. 그렇죠. 별명을 가진 선수들이 있어요. 그렇죠. 맞아요. 근데 어떻게 보면 스포츠라고도. 아닙니다. 지저분해질 뻔. 자, 그러면은 제가 정리한 바로. 내가 모르는 캐릭터 아니야 이거? 다섯 글자의 외국인이고, 우리나라 노래를 부르면 떠오르는 사람이라고 하는데, 가수는 아니고. 이야, 이게 참. 허허. 이게 더 헷갈릴 수도 있어. 다섯 글자. 이게 오히려. 그러니까 더 헷갈려. 그게 더 헷갈릴 수도 있어. 가사에 있는 게. 그러니까. 80년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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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있습니다. 그. 이게. 어떤 그룹의 이름인가요? 아. 아니 개인의 이름인가요? 비슷한 이름의 그룹이. 네. 한 시대를 풍미를 잠깐 했었어요. 허허. 세 글자의 그룹. 세 글자의 그룹. 근데 그건 세 글자였어요. 난 뭔지. 뭔지를 모르겠어. 하지만 이 이름대로는 그룹이 없습니다. 이 이름대로는 그룹이 없습니다. 이 이름대로는 그룹이 없습니다. 이야. 알겠습니다. 어. 나 지쳤어. 스포츠. 스포츠. 스포츠 작품이 아니라고 하셨는데. 네. 그렇다면. 전투를 하는 작품인가요? 그렇습니다. 전투를 하는 작품인 것 같습니다. 정답. 네. 피콜로. 저 거의 온 것 같아요. 한 시대를 풍미했다면. 서태지. 또는. 소방차. 요쪽 같거든요. 풍미의 기준이 좀 다르죠. 아. 그래요? 잘못 지금. 잘못 지금. 정보가 잘못 입력이 돼. 잘못 입력 됐어? 어. 한 시대를 풍미했다. 내일까지도 하겠어. 정보가 잘못된 거는 좀 정정을 한번 해야 되지 않을까요? 혹시 제가. 정보만 한 번 해서 정보. 완전히 잘못된 정보로 가고 있어요? 지금까지 얻은 정보를 쭉 나아야죠. 제가 얻은 정보는. 이름이 다섯 글자고요. 네. 다섯 글자에. 남자고. 이 캐릭터를 표현할 수. 떠올릴 수 있는. 우리나라 노래가 있다. 있고 있고. 확실히 있고. 그리고 한 시대를 풍미한. 그거는 빼세요 그러면. 아 그래요? 그건 빼주세요. 그건 헷갈리게 한 것 같아 제가. 한 시대를 풍미한 인물이다? 맞지. 아니아니. 그룹과 연관이 있다. 한 시대를 풍미한 그룹과 연관이. 그건 빼시고. 말도 안 돼. 지금. 그. 저기 뭐야. 이 사람이 전성기를 물어봤잖아요. 아 네. 매해 갱신되고 있다고. 매해 갱신되고 있다고 그랬잖아요. 하지만. 어. 정말. 이 사람의. 그. 전성기를. 굳이. 이제 뽑자면. 수십 년 전이죠. 수백 년 전. 수백 년 전. 수백 년 전이라고요? 그렇죠. 수백 년이 뭐야. 천 년도 넘지. 아닌가? 저 정확히 몰라요. 수천 년 전. 수천까지는 아니고. 수백 년 전. 수백 년 전. 기원 전인데 우리나라 논화가 있어? 있죠. 이거 한 소절 부르면. 정답. 소크라테스. 내가 힌트를 줬다. 그러니까요. 아 테스요. 소크라테스요. 미쳤다. 저는 뭐예요? 야무치. 거의 다 갔어. 야무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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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이크라테스를 맞춰챠. riff. accomplish borderline. 매우 Soleil быстро. 오 tentar. 아니 근데 소크라테스에서 한 시대를 풍미에 한. 그건 뭐야? 샤크라. 했ipları certeza serious deal. 시댈 arriba 장소고 개보우 aplic데И음. 그 월 footprint. 이런 영상이라 줬어. 야구선수 소크라테스 부리또가 있어 난 몰라 진짜? 기아에 저는 운동에 관련됐냐고 얘기하길래 필라테스 운동이잖아요 그래서 한거야? 뭐로 가도 맞췄네? 그랬었어요 그러면 1대0입니다 이제 앉으시고 앉으시고 근데 쉽지가 않다 같은 편할때 문제를 내줘도 최대한 쉬운 인물로 해줘도 쉽지가 않네 진짜 어렵다 이거 어렵네요 흥민이가 시키는 해주겠지 뭐 풍경이 맞추는걸 제가 쓰는거죠? 그쵸 진짜 쉽게 내드릴게요 좋습니다 텔레파시가 통한다면 어? 지금 텔레파시 접근했어요 그건가 설마? 자 저는 완료했습니다 아닌데? 형이 쓴거를 내가 맞추지 아 그래? 그럼 어렵긴 알겠네 왜냐면 내가 야무치를 낸거를 아 본인이 맞추는거죠 아 맞네? 제가 여기다 끼우는거에요 아 그러네? 원래는 저는 처음에 이렇게 생각했는데 반대로 하시길래 전 그래서 그러면은 아 맞네 원래는 사실 이게 반대 끼우는게 맞는거지 원래는 그렇죠 그치? 근데 사실 크게 상관이 없어요 내가 너무 당당하게 말했구나 그니까 그래서 내가 그리고 나를 나를 병신으로 뭐라그리고? 이 시키가 하하하하하하하하 너무 당당하게 말했어 아 씨 난 또 거기서 생각도 하려고 어 그런거야? 이러고 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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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알아요? 이런 휴드 알아요? 휴드 블리이드 블리이드 피를 흘리던 블리이드 블리이드 피를 흘려 휴드 그러면은 잠깐만요 나도 등지 이슈 이걸 누구한테 끼워줘? 내가? 나한테 끼워줘요 똑같이 가는거지 자 두 분 도시고 눈 감으시고 살짝 이쪽으로 도시고 자 일단 자 일단 보여드리죠 호빈 작가님으로 오셔서 네 얘기 잠깐만요 잠깐만요 저는 요겁니다 난 요겁니다 이거 쉽게 내야 되는구나 이거에요 쉽죠? 상대편으로 쓰면 사실 그렇게 쉽게는 아닌데 같은편으로 쉽게 내줄지 자 이거 감으시고 끼울게요 끼울게요 제가 이거 베낼게요 주인공으로 야무치 갈게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너가 형도 그렇지 사실상 나도 그럼 더 쉽게 근데 나는 그렇게 없지는 않아 어떻게 이렇게 붙인거야? 어떻게 붙인거야? 상관없어요? 상관없어요 이렇게 할게 자 이제 서로 마주 보시고 저 내려주세요 어떻게 붙인거야 저를 아 내가 잘못 붙였어 잘 붙였어 하하하하 이게 형 형 이게 좋아 근데 이게 좋아 이것도 알겠습니다 네? 왜 그렇게 붙였어 내리면 되나? 몰라 근데 형 이마 가져줘서 좋아요 됐어요 네 됐어 네 자 네 서로 붙이고 오오 이거는 떨어질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네네네 이렇게 하겠습니다 아 예예 오 이렇게 오 이거는 뭐 자 누구 먼저 촬영하실까요? 먼저 확인하십시오 여기 보세요 채팅창이 있으니까 남자인가요? 예 저 합니까? 네 가상인물인가요? 실존인물인가요? 실존인물이라는 거 정말 못한다? 응? 실존인물이라고 하는 게 맞다? 응? 자 질문하세요 우리나라 사람입니까? 대한민국, 그니까 그렇죠 한반도에 실존했던 인물입니까? 아니요 한반도에 실존하지는 않았습니다 자, 제 문제 남자입니까? 여자입니까? 남자죠 남자요? 그게 뭐 중요하다고 자, 질문 뭐했죠? 남자입니까? 여자입니까? 그리고 아까 전에 아니, 자기가 질문을 자, 질문을 뭐라고 했지? 질문을 합니다 실존입니까? 가사입니까? 실존 남성 나도 왜 왜 처음 질문을 했지? 한국에 있었냐 둘 다 기억을 못하는데 계속 물어봐 채팅창에 능지 이슈가 엄청 뜨고 있어요 이게 어렵다 기억 이슈, 능지 이슈 이게 산만하면 안 돼 매 턴 새로워 실존 남자? 한국인은 아니고 그러면은 지금 살아서 숨 쉬고 있습니까? 뭐라고 해야 돼? 뭐라고 해야 돼? 관통하는 질문 어디 진짜 관통했어 살아 숨 쉬지 아니요 살아 숨 쉬지 살아 숨 쉬지 않는다 살아 숨 쉬지 않는다 우리나라 사람입니까? 외국 사람입니까? 저 기준으로 한국 기준으로 제가 안으로? 너무 흐려놨네요 아까 한국 기준으로 물을 많이 흐려놨네요 한국 한국사람이에요 한국외의 나라사람이에요? 국적은 한국이죠 국적은 한국? 근데 실존인물? 그리고 남성? 나는 살아있지 않는 과거형 실존인물 남성 한국인 아니고 적어야될 것 같아 나도 적어야돼 자 자 어 그러면은 한국 남성 노인종에서 이거 예방하려고 하고 있던 것 같아 그러면은 치매 예방 프로젝트 파트 이렇게 뒤집으면서 이렇게 그 유럽 사람입니까? 아시아 사람입니까? 아시아 사람입니까? 유럽 사람입니다 되게 날카로우세요 질문이 좋습니다 유럽 사람 자 저는 날카로운데 기억을 못해 일단은 찌르고 봐 그 다음에 돌아서면 까먹어 진짜 무서운 킬러인데? 내가 찔렀는지는 몰라 진짜 사이코패스 킬러 사이코패스 킬러다 내가 뭐라고 했더라 내가 어딜 찔렀더라 6.25 전 사람입니까? 6.25 기점으로 이후의 사람입니까? 야 근데 올해 6.25 기준으로 또 보면 아 그 아 아시아 뭐하네 1950년 6.25 기점으로 기점으로 기점으로? 1950년 60.. 50년 1950년 이거는 뭐 아 뭐 욕 많이 먹네요 이후로 가는게 이유로 왔다고 봐요 현대 우리나라 사람이니까 남자니까 현대 우리나라 사람 내 질문이죠? 네 그러면은 영국 사람입니까? 아뇨 아닙니다 알겠어요 제 질문 이사람 유튜브 합니까? 이사람 유튜브에요? 유튜브 자기 채널 있어요? 자기 채널 하나씩 검색을 한번 해보세요 자기 채널 있어요? 근데 아마 아마 있을 겁니다 있을 겁니다 있을 겁니다 있을 겁니다 있을 거예요 있을 거예요 있을 거예요 남자고 우리나라 살고 요즘 사람을 살고 유럽 사람인데 과거 사람인데 영국 사람은 아니다 유럽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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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라 중에 잠깐만 그러면은 유튜브에서 사실 가상 실제 가야 되거든요 가상 나 실전이라고 아 실전이라고 했어요? 했는데 내가 아까전에 두 재물을 한꺼번에 했거든요 한국에서 실존한 인물 어 나도 기억을 못하는데 지금 이라고 했기 때문에 기억해요? 살아 숨쉬는 인물이냐고 살아 숨쉬는 인물이냐고 살아 숨쉬는 인물이냐고 무슨 아니라고 했잖아요 능시 전형 예예 아 나 기억이 안나 하하하하 나 머릿속에 지금 절반은 내 1이 1이 꽉 차있어가지고 초색이 들어가면 되네요 초색이 메모리 메모리 이슈로 진행이 안될 초색이 자 갑니다 내가 그 질문을 했어요 했었나 예 가상의 인물이 아니라 실존 인물이란거죠? 예 아니 아니요 아니라고 아까 하지 않았어요? 나 이 질문 안했나보다 그러면은 아 가상의 인물이야 유럽에 그니까 아까 질문이 뭐였냐면은 실존 인물입니까? 예 실존 인물이란 실존 인물이란 예 그쵸 이게요 네 이 글자가 실존 인물이라고? 예 예 어 이게 실존 인물이라고요? 예 아 좀 전에 또 가상이랬잖아 방금 아 뭔 개소리야 이게 좀 전에 가상이라며 아 근데 실존 인물이래요 저도 지금 정보가 없어서 그러는데 실존 인물입니다 근데 가상 인물이냐고 물어보면 쓸 거예요? 가상 인물이냐고 물어볼까요? 무슨 말이야 이게? 뭔 소리야 실존 인물입니다 그래요? 아 정확히 제가 이거 하나 힌트를 드리면 여기서 어려운 걸 냈어 실존 인물을 모티브로 한 가상 인물이다 이렇게 정리하면 좀 진행이 될 것 같은데 음 나 잠깐 심장이 좀 아프 하하하하 하하하하 아 근데 큰거 지금 아 어려운 문제를 냈어 큰거 봤어요 주의적인 좀 약간 오케이 알겠습니다 제가 질문해요? 예 안 했잖아요 질문해 질문해요 질문 좀 하세요 지금 네 지금 기다리잖아요 알고 싶지 않으세요? 알겠어요 알고 싶지 않아요? 그러면은 몇 글자입니까? 어 네 글자입니다 오우 이거 굉장히 큰 히트인데 오케이 똑같이 물어보세요 물으시잖아요 뭐 우리나라 사람은 세골적이지 뭐 그렇죠 백만 유튜브 구독자 수 백만 이상입니까? 그런거 아닐걸요? 백만 안 넘어요? 네 유튜브는 하는데 백만 안 넘고 우리나라 사람이고 현대 사람이고 남성.. 남성이다? 그럴걸요? 하하하하 검색해보세요 검색 아 왜 검색을 네? 그럼 제가 알려드리겠습니다 백만 안 넘습니다 안넘어요? 자 내 질문입니다 네 정답입니다 유튜브는 한다고? 정답? 네 이미 나왔습니다 어? 완벽하게 맞출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아 영국 영국사람인데? 하하하하 어 근데 이미 정답을 들어서 아 누구세요? 안 뱉어도 이건 맞아요 셜록홈즈 안녕 답 자 셜록홈즈 저.. 제 차례죠? 네 근데 지니어스 출신 아니세요? 아휴 출신이라는 거는 그냥 한 번 가기만 해도 출신이라고 우승자 출신이라는 게 이미 그렇지 일반적으로 대부분의 시간을 머리카락을 깨끗이 그 정리를 한 상태로 다니는 사람입니까? 하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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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깨끗하게 관리를 하는 사람입니까? 쉽지 않은데? 하하하하 이게 무슨 질문이 평소 대부분의 시간을 하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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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 남성 제가 제가 보고 유튜버가 있고 제 기억에는 정리를 한 거밖에 저는 못 봤습니다 정리를 깨끗하게 한 거밖에 못 봤어요? Leaf 제가 약속의 시간이 돼서 아 잠깐 다녀오겠습니다 잠깐 다녀와요? 잠깐? 다녀오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다녀온다고요? 네네네 잠깐만 fpr 알겠습니다 그럼 언제 오세요? 연락 드리겠습니다 잠깐만 꺼죽 두고 가세요 꺼죽두고 갈게요 알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정답 주호 민 이건 치고가자 만성 남성, 구준엽, 돈스파이크, 행성천 잠깐만 나도? 아 네 글자인데? 자 그러면은 유럽사람인데 이 안에 내가 속이 좋았어 유럽사람인데 과거형이고 실존인물과 과상인물이 둘 다 이렇게 공존한다 그럼 제가 MC재량으로 각자 공평하게 중박 정도 되는 힌트를 하나씩 드릴까요? 아 좋아요 제공을 해드릴까요? 자 풍요형 힌트부터 하나 드리자면 풍요형 힌트부터 드리자면 검정색이 떠올라요 자 침착맨님 힌트를 드리자면 나왔어 나는 뭐 세명이 한 분인데 나왔어 침착맨님 힌트를 드리자면 나왔습니다 주춘, 주춘 선생님 주춘 선생님 나왔어요 기닐 기닐 어 그 저기 드릴게요 네 지금 민머리 쪽으로 길을 잡으셨는데 정리를 하셨다고 그 길 아닙니다 왜요? 정리하셨다고 짜요 아 머리가 왜 정리하게 왜 미는 게 정리야 깨끗하게 정리야 정리라는 건 깨끗하게 아 밀었냐는 뜻이야? 난 정리를 했다고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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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뭔 말을 자기가 꼬았어 질문을 아니 머리를 깔끔하게 정리하고 다니냐 그 질문은 답 정도로 질문을 한 것 같아요 침착맨님이 그렇다면 차라리 주우미 라고 아직 어쨌든 각자 지금 한 분은 이상한 길로 가는 걸 빼라 드렸고 제가 그러니까 한 분은 어느 정도의 힌트를 드렸어요 정리를 잘한다 저는 정답을 인제 인지해버렸습니다 여러분 인제 인지 인지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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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권지용 깡이데이 정답 정답 드라큐라 어 잠깐만요 드라큐라에요 드라큐라에요 그럼 나 기어 한 번 더 있을 수 있다 드라큐러에요 드라큐러에요 드라큐라 왈라키야 왈라키야 드라큐라 큐라 큐라 큐 라 라 정확히 드라 써보세요 틀리면 저한테 기회 한 번 와요 저 무조건 맞힐 수 있어요 잠깐만 틀리면 제가 이기는 거예요 아니요 드라 드라 큐라 벌릴라 벌릴라 잠깐만요 라 라로 큐라큐라 큐라는 큐라는 큐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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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건가 큐 큐라는 큐라 할 수 있어요 큐라 큐라 드라 큐라 정답 아닙니다 아 오케이 오케이 나 마지막 기회 아이씨 잠깐만 마지막 기회 잠시만 드라 큐라 제가 힌트를 하나씩 더 드릴게요 아싸 아 난 주지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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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아닐 수도 있는데 김풍 작가님 하지만 하지만 지금 정답권의 기회는 심창민님에게 있어요 아싸 그렇죠 제가 힌트를 하나씩 더 드릴게요 하지만 하지만 바로 알만한 힌트는 아니고 중박 정도 아까 드린 힌트 정도에 드려드리겠습니다 아 중박이 중박이면 대박이에요 김풍 작가님께 드릴 힌트 네 요거는 빨간색도 떠올라요 아 알았다고 그러니까 아 맞다고 드러큐라 드러큐라 아 정답 드러큐라일 수도 있고요 알겠어요 드러큐라일 수도 있고 알았어요 알았어요 심창민님께 근데 이 인물에 대한 중박 까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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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힌트를 힌트를 하나 드리자면 두 개를 사놨네 야 근데 여기는 제가 힌트를 하나를 드린다면 힌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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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힌트 중박 힌트 중박이 없어요 여기는 힌트를 던지면 다 대박이야 그러니까 내가 다 왔구나 내가 다 왔네 내가 다 왔어 정답 아 정답이래 힌트 어 힌트 경기도 경기도 경기도면 뭐 사실 주호민 작가님밖에 없는데 정답은요 마지막 기회가 될 수도 있습니다 정답은요 침착맨님 정답은요 경기도에도 한 번 밖에 없죠 주호민 아까 하지 않았나요? 링지인씨로 낫겠습니다 세게 때릴게요 하하하하 하하하하 아니 자꾸 시간 끄니까 택탈 진짜 기억을 못하네 왜 자꾸 시간 끌어요 정답 드라큘라 드라 큘라 보시죠 한번 드라큘라 정답입니다 와 진짜 야 나는 앞에다가 거의 다 내가 다 맞추기 괜찮은데 기한팔사 기한팔사였습니다 아니 아까 전에 되게 섭짓했던게 기한 머리 정리 잘 안하는데 한 명이 이름 몇글자에 물어봤잖아 네 근데 여기 네글자로 얘기해버렸으면 네 바로 맞췄을거라나 그렇죠 아니 그래도 못 맞췄을거 같아 근데 자기가 스스로 세 사람 세 글자 아니지 뭐 어휘를 버리고 패스를 했어 아니 근데 기한팔사님에 대한 힌트를 드리려니까 예를 들어서 소주 소주 그러니까 너무 많아 소주 이래도 바로 그다음에 뭐 네이버 이래도 바로 알거 같고 맞아 맞아 뭐 늑대 이래도 바로 알거 같고 그러니까 이게 너무 범인 특정이 너무 확실해 자 이렇게 해서 이 게임은 어 펄 아 품펄 팀이 압도적으로 승리를 거두었습니다 아 호민이가 이 소식을 빨리 알려주고 싶다 호민이형 편히 눈 감을 수 있겠네요 아 전소주 어디 좀 띄울까요 지금 이제 1대1인데 지금 펄 작가님이 잠깐 다녀오신다고 가셨으니까 네 혹시 빠른 시간 내에 오실 수 있으면 승부를 낼 수 있겠지만 뭐 어쩔 수 없네요 지금 작가님 아예 가셨잖아요 약속 장소에 1대1로 잠바는 놓고 갔지만 갔다고 봐야죠 1대1로 아 서로 한 번씩 주거니 받거니 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겠네요 네 근데 이제 한 명이 퇴장했기 때문에 그쵸 근데 지금 뭐 채팅에 세 명이서 양세천 게임 한 번 더 해달라고 하는데 싹구수가 있는데 괜찮으시겠어요 아니 우리는 아 근데 사기가 떨어졌어 너무 머리 아파 나도 이거 한 다음에 힘드시죠 힘이 빠졌어요 심장이 약간 쪼여왔어 중간에 그리고 이게 계속 쪼여서 그런 거 같아 내가 되게 예리한 질문들 초반에 했었네 형 뭐였죠 그러니까 유럽인 유럽인이냐 아 유럽인이냐 그러니까 유럽입니까 영국사람입니까 영국사람 아니라고 했는데 셜록헌즈래 내가 해놓고서는 아 맞다 셜록헌즈래 영국사람이지 셜록헌즈래 셜록헌즈래 이렇게 하고 사실 준비된 게 또 또 있습니다 사실 또 있어요? 칭찬맨님이 준비하시고 카드게임이 또 있는데 그리고 티어메이커가 또 있어요 티어메이커 좋습니다 아 좋습니다 티어메이커를 한 번 해보는 게 갑자기 또 셧 셧다가 네 10분 셧다 올까요 10분 셧다 오자 해하건 10분 셧다 오자 알겠습니다 아 5시 15분 시죠 5시 15분에 오죠 15분에 확실히 안녕 이따가 봐요 네 이따가 뵙겠습니다 하나씩 고 무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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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됐다 됐다 됐다. 이런식이야. 됐어. 이러니까 맥을 써야 된다니까. 우리가 딱 끝나자마자 암건들고 바로 나왔거든요. 그쵸? 이게 컴퓨터구나. 이게.. 이게 마이크로소프트인가요? 이게 마이크로소프트고.. 이게 아직까지 인류의..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좀 늦은게.. 저의.. 그.. 뭐랄까요.. 모자란 지식 때문에.. 좀.. 그쵸? 준비한거를 좀 그쵸? 아니요. 준비를 좀 어설프게 해가지고.. 아니면 요것도 있어요. 모이면 같이 하려고 했던건데.. 음.. 아, 홈인형이 없네? 미서부 탐방 어떤 분이 PPT를 통하네. 아, 요거는 대체 가능한 것들 찾을 수 있는. 아, 규리 보고 싶네. 야, 내가 이렇게 누군, 이렇게 되게 보고 싶어하는 존재가 생긴다라는 건데. 몰랐다. 규리? 규리. 규라. 규라 트럼. 이소이소. 이소이소. 트럼 빨리. 아이고. 진짜. 웃네. 응. 요렇게. 어, 근데 형이 살짝 있는데요? 살짝. 많아. 내가 거의 되게 많아. 애가. 아이고. 아이고. 어떻게 이렇게 쪼끄만해. 애기들은 저 검은자가 엄청 많이 차지하고 있는 게 너무 귀여운 것 같아요. 아, 너무 귀엽지 않아? 아이고. 하하하하. 이걸로 좀 보여줘야겠다. 자랑. 애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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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팔, 구요. 자, 자랑 한번 하겄습니다. 카와이. 아이고 귀여워. 하하하하. 아이고 귀여워. 카와이. 카와이. 보였어요? 아이고 귀여워. 좋습니다. 카와이. 카와이. 자, 월드컵입니다. 좋습니다. 월드컵 많은 게 없어요. 네. 월드컵. 추우니까 좀 올릴까요? 좀 올리고. 아까 우리가 몸을 너무 썼어요. 그렇죠? 호민이 형. 이게 호민이 형의 현실입니다. 제가 볼 땐 호민 작가님. 아까 몸으로 말해요는. 쇼츠 한 10개 뽑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두려워졌어요. 이게 호민이 형의 현실입니다. 올 한해 쇼츠 든든하죠. 이러고 가요. 아. 거의 이러고 나갔네요. 그렇죠. 이러고 가는 거네요. 그렇죠. 같이 웃겨주세요. 그걸 또 옆에서 또 같이 흉보라고 부추기는. 호민 작가님. 호민 작가님. 자 같이 욕하자고. 오늘 야 끄잉 해야 되는데. 그러면은. 다시 오셔야 됩니다. 뭐냐면은. 최악의 연애기념일 선물 월드컵입니다. 좋습니다. 연애 전문가시기도 하고. 5년째 그. 또 연애 프로그램도 하시지 않았습니까? 연애 참견하고 있죠. 최근 가장 마지막 연애가. 저는 오래됐고. 그 실제로. 어. 말년을 자유롭게 나갔다가. 연애 전문가. 연애 박사로 첫 출연을 했다가. 네. 어. 최악으로 판명 받고. 그랬나요? 그래서 제가 이걸 할 자격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자격이 또 없어요. 왜냐하면 어저께. 네. 곽TV님이라고 아세요 혹시? 아. 좋아하죠. 여행 전문가님. 알죠 알죠 알죠. 그분이 주우진님하고. 어디가서 그런 얘기 하지 말래요. 헉. 어떤 얘기니까. 어떤 얘기요. 제가. 저 풀버전을. 어제 밤부터 해서 절반 정도 보다가 왔거든요. 절반 조금 안되게. 자격이 없다고. 자격이. 왜냐면은. 그냥 아무거나 입어도. 신체가 좋아가지고. 옷이 이뻐보이는 건데. 그치. 그거를 가지고. 센스가 있는 것처럼. 아 그렇지. 하지 말라. 나같은 사람은 상처받는다. 그렇죠. 아 그렇죠.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아 그냥 비난이었네요. 그러면 그게. 아 그렇죠. 어. 그래서. 맞아 맞아. 진짜 연애는. 네. 본인 기준으로 했을 때. 먹힐 수 있는 스킬을 알려줘야 된다. 그렇죠. 아.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아 근데 그거. 상당히. 뼈가 있는 말이네요. 모델이 입은. 그. 옷 보고. 근데. 쇼핑을 할 때. 어때요. 뭐 어느 정도는. 일리가 없진 않아요. 하지만. 하지만. 또 말씀을 제가 드릴 수 있는 거는. 모델들 중에서도. 옷을 디지게 못 입는 친구들이. 많아요. 생각보다. 그렇습니다. 하드웨어가 좋은데도 불구하고. 그러면. 그. 진짜 소신발언인데 이거. 그러면. 네. 생각보다. 모델임에도 불구하고. 그냥. 평소 옷 입은 모습. 쇼하거나 이런 거 말고. 그러면. 생각보다 별론데. 할 수 있는. 친구들이 가끔가다 있어요. 가끔가다. 그러니까. 이게. 제가 갖고 있는. 신체적인 것 때문에. 어떤. 뭔가. 옷을. 이렇게. 조금 그래도. 조금 있어 보인다. 잘 입어 보인다. 라는 얘기는 아니라는 거죠. 음. 저는. 신경을. 제법 쓰는 편이고. 아 근데. 경험이 그래도. 꽤 있는 편이고. 사실. 그건. 그런게 있는 것 같아. 왜냐하면. 누가 입혀주거나. 뭔가. 이렇게 하는 거는 그냥. 어떻게 하면은. 전문 영역이니까. 네. 아. 옷 얘기가 아니라고. 그러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그건 일종의 직업이라고 보여야 되는 거고. 모델이라는 거는. 평소에 옷을 입거나 하는 것 자체가. 예를 들면. 요리사라도. 양식 요리 잘해도. 라면 못 그리시는 분도 많거든요. 아. 왜냐하면. 굳이 그거를. 그러니까. 언제 거기서 확 빠지는 거지. 연구를 안 해봤다. 굳이 확 빠지는 거야. 근데 이제 일반 자취하는 사람들은. 라면 부식이 어마어마하거든. 약간 이런 느낌들도 약간 좀 있지 않을까. 음. 그래서. 정확하게. 곽준빈 씨는 그래서 뭐. 저랑 싸우자는 거예요? 아뇨아뇨. 싸우자는 얘기가 아니고. 딱 정확하게 이겁니다. 워딩. 잘 싸워? 저요? 그러니까. 리치는. 아니. 보고 싶긴 해요. 리치는 되죠. 링에서 두 분 싸우는 거 보고 싶긴 해요. 상사가. 아니. 예측이 안 돼요. 예측이 안 돼. 예측이. 예측이. 나도 보고 싶다. 나도 왠지 보고 싶다. 이상하게 보고 싶네. 그리고. 정확하게 어디 그래. 얼굴 잘생긴 사람이 연애운수 들지 말라. 이런 느낌이에요. 사실은. 강력하게 막 지탄했다기보다는. 근데. 마음을 모른다. 그 사람들은. 나 우리의 마음을 모른다. 요 정도. 아 뭐 무슨 뜻인지 알겠는데. 요 정도의 느낌. 근데. 놀랍게도. 아마. 곽투부님보다. 제가 연애를. 더 못 해봤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말을 하지 말라는 거야. 그런 말. 연애 얘기를. 하지 마. 팩트. 팩트일 수 있잖아요. 팩트일 수 있잖아요. 아닐 수도 있잖아. 곽준빈씨가. 연애를 엄청 많이 해봤을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리고 일단. 우재님은 더 오래 살았잖아요. 그쵸. 준빈씨가. 몇 년생이시죠? 90. 년생이신가. 제가 잘 모르지만 아무튼. 92년생? 90. 92년생. 92년생. 제가 6년을 더 살긴 했네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덜. 연애를 덜 했을 수도 있어요. 연애 뭐 많이. 한 게 뭐 중요한가. 잘하는 게 중요하지. 오히려 많이 하면은. 그것도 이상한 거야. 형. 그럼 이상해요? 나? 난 이상했지. 인정합니다. 전 이상한 놈이었어요. 형은. 뭐 거의 뭐. 질주. 뭐. 그때는 정말. 그냥 개였습니다. 한 마리에. 그냥 개였어요. 늙게. 그럼 형 똥은 약이 쓰려면 없겠네요? 어. 내 똥을 왜 이러고 쓰려고 사냐고 나 진짜. 아니 씨. 이러고 사면 개가 어딨어. 개똥맨 어디였어요? 개똥맨. 응. 개똥맨 갔어. 개똥맨 어디갔어요? 빨리 불러와요. 개똥맨 갔어. 전봇대 영역 표시하러 갔어. 아. 자. 그럼 이제 들어가 볼까요? 네. 이렇게 좀 앞에 이런 분이다라는 걸 좀 소개를 해드렸고. 좋습니다. 아. 일단 뭐. 준빈 씨는 제가 장난친 거고. 네. 뭐. 다음에 기회 되면 한번 뵙고. 링에서 뵙는 거고. 아니 아니요. 뵙고. 연애에 대해서 서로 한번 허심탄회하게 얘기를 한번 해보고 싶네요. 네. 한번 그 우재님 채널에서 하실 수도 있고. 여기 오셔가지고 두 분. 뭐 여기서 해도 좋고. 우리 또 투수님들도 계시니까. 어. 제가 또 자리를 마련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네요. 자. 그러면은. 야. 요건데요. 네. 요건데요. 네. 최악의 연애기념일 선물 월드컵입니다. 요거는 그 제가 전에 사실 했어요. 맞아요. 전 봤어요. 했는데. 네. 다른 버전이기도 하고. 네. 사람이 중요하죠. 네. 또 그 연애 전문가라면 좀 부담스럽겠죠. 날카로운. 또 날카로운 시선으로 보면 또 다를 수 있거든요. 날카로운 시선으로 분석하고 해체한다. 한번 그런 시선으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32강. 우재의 시각은 또 다를 수 있지 않나요? 다를 수 있다. 굉장히 다를 수 있죠. 자. 요거는. 자. 요렇게. 내리고. 아. 자. 최악의 연애기념일 선물 월드컵. 32강부터 시작하는데. 자. 자. 부채나 추파첩스 두개 요런거는. 네. 어때요? 근데 왜 두개에요? 추파첩스 왜 두개를 주지? 같이 하나씩 먹자 아니에요? 하나는 정없어 보이니까? 근데 저 쉐입이 약간 그죠? 네. 쉐입이. 쌍방울을. 뭔가. 표현한 느낌이. 아. 성적인 의미나? 성적인 의미나? 성적인 의미나? 성적이라기보다는. 어. 그런거요? 생물학적인거죠. 생물학적. 아. 그렇게 들어가는거요? 축파첩스 두개. 저 쉐입 자체가. 그러면 뜻이 이거요? 달콤할걸? 근데. 근데. 사실. 어. 저기. 막대 부분. 막대 부분이. 지금 저. 사진상으로 좀 귀엽죠? 귀엽죠? 네. 그러니까. 저라면 저렇게는. 당연히. 왜냐면 자기 캐릭터에 맞게 선물을 주는거니까. 저라면 저렇게 까마이소하게 주지 않겠죠? 어허허. 더러운건데? 아니. 불쌍하다던데. 불쌍하잖아요. 저 쉐입 자체가. 저게. 무슨 그런거 아니야? 뭐. 20일째. 투투. 투투로? 투투라서. 왜 2개일까? 근데 투투얘기는 좀 자제하셔야 돼요. 왜냐면은. 준빈씨가 또 투투얘기 안좋아하셔가지고. 왜요? 그때지마. 아 뭐 있어요? 이병허씨 거두로 생긴 애들이 있어가지고. 아 알겠습니다. 자. 부채는 어때요? 부채! 부채가 애매해. 부채가 참 애매한거 같아. 부채. 부채 뭔가 의미있다. 네. 부채 자기가 그려서 주면 대박이었다. 뭔가. 아니 그니까. 부채를 평상시에 잘 안쓰니까. 저걸 가지고 뭔가. 유용한 것도 아니고. 근데. 뜻이 막 뭐 이렇게 있는 것도 아니고. 긍정적으로 생각을 해보자면. 응. 진짜. 부채. 빚을 주는 것보단. 응. 이 부채가 낫잖아요. 아. 진짜 긍정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빚. 부채를 넘겨주는 것보단. 그. 가계부채. 부채를 주는 것보단. 이 부채가 낫잖아요. 그렇다면은. 츄파춥스는 다른게. 연상이 안되는데. 부채를 봤을 땐. 어휴 다행이다. 다른 부채였으면 큰일 날 뻔. 그니까. 이 부채가 어디야. 긍정적인 여자친구라면. 그럼 부채가 더 낫네요. 선물이. 근데. 츄파춥스가. 어. 그 외. 그거 있어요. 저거를. 이렇게. 키워서 만든 거 있어요. 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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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츄파춥스. 츄파춥스. 두 개라면. 어몽. 할 수 있죠. 어라? 좀 귀여운 선물일 수 있죠. 왕. 아니죠. 좀 그거는. 조금 덜 귀엽고. 아니. 안에 막. 츄파춥스 막 박혀있는 거 말하는 거 아니야? 엄청 큰 거. 츄파춥스. 어. 근데 그냥 포장 그. 그. 앞으로 이렇게 봤을 때. 응. 기교한 거니까. 보통 이제 저런. 부채 선물 같은. 어. 거다이맥스. 거다이맥스. 츄파춥스. 보통 저런 부채 선물은 말이죠. 보통 누가 어떻게 선물을 하느냐. 갑자기 부채가 왜 나왔을까. 신기하잖아요. 근데 제가 직접 그렸다? 아니죠. 보통 부채 같은 거는. 선물이라는 걸 해본 적이 없는 친구들이. 선물을 갑자기 해야 돼요. 근데. 너무 비싸거나. 또는 뭔가 막. 뭔가 이렇게 거대한 거를 뭔가 준비하기가 애매해요. 그러면은. 머릿속에서. 예전에 기념품으로 뭔가 샀던 것들을 생각을 합니다. 아. 여행가거나 했을 때. 네. 뭐 했었을 때. 그리고. 그때 부채 같은 거를 샀던 데. 내가 되게 유용하게 썼어. 그러니까. 뭔가 이제 그런 의미에서. 약간 연상이 되면서 부채가 툭 튀어나올 수가 있거든요. 이게 또 전문님의 그. 계속 관통하는. 계속되는 주제의식이 있어요. 뭐냐면은. 풋풋한 건 아름답다. 아니. 지질한 건 아름답다. 좀 약간 시행착오 이런 거 아름답다. 거기 그런 거죠. 그렇죠. 나중에 되면 이제. 내가 왜 그때 미쳤다고 부채 선물을 했지라고 하지만. 이걸 했었을 때. 예를 들면은 뭐. 중학생 같은 경우는 이런 거 할 수 있어요. 진짜로. 이 또한. 또 경험이 되고. 할 수 있어요. 좋은 추억이 되고. 아니면. 그러니까. 저 부채 선물은. 한. 10대까지는. 되게 귀엽게 할 수 있는 게. 접어놨어. 접어놨는데. 저 결대로 편지가 다 적혀있네요. 아. 그게 쉽지가. 옛날에 러브짱 감성 알죠. 알죠. 러브짱 감성으로. 쫙 펼쳤는데. 여기. 이렇게 편지. 학교에 부채 만들기가 있었는데. 거기에다가. 그 아이의. 맞춤형으로. 마침. 그림도 그리고. 시도 쓰고. 그 정도까지 했으면은. 그런 아이들은 기념일에 부채를 안 줘요. 아. 그런 섭의 탐이 있으면. 그런 섭의 탐이 있으면. 그럼요. 저는 그냥. 기념품으로 제가 샀던 기억이 나는 거야. 그리고 그때 괜찮았어. 부채가. 나름. 내가 지금. 주문해서 좀 왔었을 때. 부채가 딱 적당하거든. 그때 샀던 거. 한 2, 3천 원 들어가지고. 할 수 있는 게. 그럼 이거 어때요. 자. 상대방. 그. 내 애인이. 부채 선물하는 게. 더 기분이 좋아요. 츄파춥스 선물해주는 게. 기분이 더 좋아요. 뭐가 더 기분이 좋아요. 저는 부채입니다. 저는 둘 중에 하나만. 제가 무조건 받아야 된다. 이러면 츄파춥스를 받아서. 그냥 먹어서 없앨래요. 아. 둘 다 그렇게 썩 마음에 들지 않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어. 눈에 안 보이게. 츄파춥스를 받아서. 먹어버리고. 음. 그거를. 개념을 받은 거죠. 오케이. 어. 하지만 나한테 늘어나는 짐은 없고. 오케이. 어. 개념은 받았고. 그래요? 음. 그럼. 아니. 뭔 말인지 알겠어요. 뭐냐면은. 부채는 받으면은. 처치도 곤란이야. 그러니까. 근데 츄파춥스는 깔끔하게 하면서. 그래서 나중에 이런 얘기도 안 나와요. 뭐. 오빠 아니면 뭐. 자기야. 어딨어? 내가 그때 준 거 어떻게 됐어. 부채는 내가 만약에 잃어버렸어. 그러면. 그거는 걷잡을 수 없이 싸움이 커져요. 응. 근데 츄파춥스는. 어. 네가 맛있게 먹으라고 준 거 아니야? 먹었어. 이러면 이제. 그러니까 자꾸 지금. 성인으로 생각하는데. 이거는요. 아이들이. 선물이에요. 아. 거의 중학교에. 중학생급에. 아니면 초등학교 한. 한 5, 6학년급에. 아니에요. 아니에요. 이건 그냥 전체 연애를. 최악의 연애기념일 선물 월드컵이라서. 이거는 성인 기준으로 했을대로 가야 될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네. 왜냐하면은. 아이의 기준으로 하면은. 사실 뭐. 흑져도 돼요. 좋습니다. 아무튼 간에. 부채 같은 경우는. 응. 그래도. 버리지 못하거든요. 무슨 얘기냐면. 무슨 얘기냐면. 전부님이. 그 마음을 너무 좋게 생각해가지고. 다. 좋아해. 전부님은. 아니. 귀엽지 않아요? 부채. 맞아요. 왜냐면은. 보통 이제 이런 거 주면 이제 헤어지거든요. 100% 헤어져. 부채 선물 주는. 안 헤어지겠어. 헤어지지. 근데. 풋풋한 건 아름답다. 근데. 응. 근데. 이 부채 있잖아요. 이런 거는. 이상하게 뭐. 연필꽂이 이런 데다가 툭 꽂아놔. 나중에 생각하나. 그러다가. 한동안 안 봐. 3년 뒤에. 그러다가 갑자기 여름이 다가와. 그러다가. 어? 뭐야. 이거 부채가 있네. 다시. 아 맞다. 붙여봐. 그것도 붙여. 그리고 또 그냥 툭 꽂아놔. 이런 식으로 계속 갑니다. 일본 영화 감성으로. 그렇죠. 일본 영화 감성. 그래서 그걸 잃어버렸다. 근데. 부채 같은 거 잘 안 잃어버린다. 그리고 만약에. 이거 받는 여자친구가. 좀. 예를 들어서. 의미부여를 되게 잘하는 여자친구예요. 그러면. 부채를 선물해? 부채를. 이렇게. 하면은. 바람이 불어? 바람? 바람을 피겠다는 선전포구인가? 아이씨. 나 그렇게 생각을 해. 이건 아니지? 하면서. 바람을 피겠다고 지금 나한테. 선전포구를 하는 거야? 선전포구인가? 해보자는 건가? 응. 그럴 수도 있다. 하지만. 춥파춥스 두 개는? 이거 받았을 때. 아까 얘기한 대로. 뭐고 없앨 수 있고. 뭐. 뭐고 없앤다라는 걸 기념일로 준다고. 하지만 개념은. 내가 받았으니까. 그러니까. 포인트는 이건 것 같아요. 우재인님의 포인트는. 어차피. 선물하는 게. 내가 딱 필요한 거거나. 뭔가 의미가 깊이 있는 거였으면 좋겠는데. 그게 아니라면은. 아니라면. 소소하게 했다면. 그냥 서로 부담없이 소소하게. 즐길 수 있는 거였으면 좋겠다. 오히려 그래서. 나도. 춥파춥스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하면 이제 막 기념일인데. 막 무슨 뭐 이걸 막. 1주년 이럴 때 주진 않겠죠. 보통 이제 뭐. 야. 툭. 뭐야. 오늘 22일이야. 22일이야. 뭐 이런 거 있잖아. 그러면. 아 그래? 아 그래? 오빠 그런 것도 생각하는 사람이었어? 이런 느낌 있잖아. 나 어제 바람 폈어. 미안해. 사과의 의미야. 나도. 서로. 서로. 그럴 수 있다. 그럴 수 있죠. 저번에 내 선물해 주던 합축소는 어디 있어. 깜짝이. 그거 내가 그. 어? 어렵게 구한 건데. 어디 있어. 합축소. 그럴 수도 있고. 그런 의미에서 사실은. 춥파춥소는. 낫긴 하죠. 왜냐면 기념일스럽긴 하잖아. 되게 그냥. 툭. 전조주로. 약간 매일이 기념일 스타일이 주기 좋은. 그렇죠. 근데 이제 부채는 진짜 애매하긴 해요. 그래서 사실 전무님의 시선으로 봤을 때는. 그. 그. 장수풍뎅이. 그 표본 있죠. 네. 그거 선물해 줘도 사실. 마음에 드는 상대가 주면 사실 다 마음에 들어요. 사실. 사실은. 근데 이제 그런 게 이제. 딱. 아 별로. 풍부루 풍부루. 그렇게 사실. 마음을 떠나서. 그렇게까지 필요가 없는데. 좀 약간 애매하네. 이런 관점으로 좀 접근하는 게 좋을 것 같아. 그러니까 이제 사실 이제 부채는. 더. 이제 좀. 좀 더 이제 흑역사가 남을 수 있는. 그러면 최악이니까 부채를 선택해야 되네요. 그렇죠. 저는 근데 이제 만약 고르자면 부채예요. 근데. 아. 주는 걸로. 이런 거 다 이제 깔아도. 응. 추파춥스는 뭔가 그렇게 기념일 같진 않아. 평상시에도 너무 줄 수 있어. 그러니까 이제 그게. 근데 저게. 구하기 힘든 맛이라면. 추파춥스나. 그러니까 어딨어. 있을 수 있죠. 뭐 뭐 뭐. 귀지 맛. 뭐 해리포터에 나오는 귀지 맛 이런 거. 그렇게. 콧물 맛. 그런 게 없잖아. 추파추스 중에. 만들었어. 만약에. 진짜. 그런 거면은 뭐. 나름 괜찮죠. 근데 나는. 부채가 그래도. 어. 여기다가 막 뭐. 형 말대로 꽂아놨다가 나중에 또 생각도 날 수 있고. 저는 부채. 일단 저는 부채 한 편이니까. 최악은 저는 추파추스 두 개. 저는 최악이 부채. 최악이 저도 부채. 아. 그럼 부채를 올릴게요. 자. 요거 한번. 조합 커플티 대. 종이비누. 와. 종이비누. 와. 종이비는 좋은데요. 종이비누 괜찮은데. 느낌이 있는데. 종이비누는 뭔가. 향이 나면 기억이 남고. 그리고 저 패키지 자체가. 뭔가. 괜찮은 브랜드에서. 괜히 나올 것 같은 그런. 어떤. 저 스티커만 좀 뜨면. 향긋. 향기비누. 조합 커플티는 어때요. 이제 이게. 요기서 이제. 취향이 갈려요. 갈리죠. 좋아하는 사람이 있고. 안 좋아하는 사람이 있고. 일단 커플티를 찾다. 입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어. 이런 거 입는 건 싫어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아. 그런 사람들 중에서. 사람들이 다 보는 앞에서 공개 프로포즈 하거나. 아. 이러면 돌아버려는 사람. 사람들이 있거든요. 명동 함포에서. 저 여기. 제가 사랑하는 사람이. 하하하하. 여러분들 눈앞에 있습니다. 아 있습니다. 오천명 있어요. 여기 막. 오늘 한번 용기도 해볼까 합니다. 조금만 제 얘기를 들어주시겠습니까. 음악이 막 깔리고. 돌아요. 막. 막 이렇게. 돌아버립니다. 그런 감성 좋아하는 사람들은. 커플티 되게 좋아하죠. 아. 저는. 그니까. 우리. 저기. 그거 시밀러 룩이라고 하죠. 그쵸. 커플끼리 좀 비슷하게. 그런 느낌으로 가는거죠. 색채를 조금 맞춘다던지. 그치. 아니면 어떤 센스를 좀 맞춘다던지. 그런. 정도는 좋은데. 커플티는 저는 진짜 극혐하는. 그 스타일이에요. 극혐이죠. 극혐이고. 극혐이지만. 한번도 안 입어봤어요? 고등학교 때 입어봤어요. 그쵸. 고등학교 때. 그때 당시에. 콕스라는 브랜드 있었어요. 어? 알아요. 알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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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알아요. 거기서. 제가 사가지고. 콕스. 콕스. 그러니까. 커플티는. 내가 봤을 때. 고등학교 때 떼야돼요. 맞아요. 고등학교 때 끝 떼고. 대학교 때문에 그때부터는. 그냥. 그냥. 고등학교 때 내가 그때 커리큘럼 못 들었다. 이러고 넘겨야돼. 저는 사실. 최근에. 그나마 최근에. 커플. 조합 커플티를. 하나 입은 적이 있습니다. 음. 쏘맘이랑요? 예. 아. 오히려 결혼하면 괜찮아요. 아. 결혼하면 괜찮아요. 결혼하면 괜찮아요. 신혼여행 뭐. 결혼하면 오히려 귀엽고. 신혼여행 가면 딱 같이 있고. 올라버렸네. 아. 딴 거 열리는 거. 아냐아냐. 괜찮아. 조합 커플티. 그거. 올리고 싶었어요. 왜냐면. 가루비누는. 가루비누 맞나? 향기비누. 종이비누. 종이비누. 종이비누는. 약간. 신문물이잖아요. 비교적. 나 초등학교때는 있었어. 아 있었어요? 나 왜 몰랐지? 초등학교때는 종이비누 있었어. 조합 커플. 나처럼. 아. 아. 에이. 저런거는 귀엽지. 초갈티. 초갈티. 저거는. 이거 보여주려다가 모르고 골랐어요. 저거는 조합이라기보다는. 그냥 같은 라인 티셔츠인거고. 그리고. 결혼을 한 사람들한테는. 뭐라도 상관없어. 조합티셔츠는요. 기념일에 붙여해도 돼. 조합티셔츠는. 예를 들면. 긴팔티셔츠야. 근데. 그렇지. 합쳐지면. 그럼 뭐가 만들어져. 여기 뭐. 캐릭터가 이렇게 합쳐진다든지. 네. 하트가 이렇게 그려진다든지. 네. 그러니까. 등에서 막. 이 지랄할 수 있는거를. 조합티셔츠라고 하고. 이 일러스트가 이어져요. 아니면 등에서 보면은. 막 오른쪽 화살표에. 뭐 이렇게 하고. 남자친구. 여자친구. 이런거 있잖아요. 제 여친입니다. 그리고 뭐. 여기는 캐릭터가 이러고 있는데. 여기는 캐릭터가 이러고 있어요. 같이. 어깨동무하면. 이렇게 딱 붙고. 이런거. 제 여친입니다. AB형입니다. 사고났을지. 먼저 구해주십시오. 어머. 그런거. 서로. 똑같은거. 그렇지. 그 내용을 서로 담고있는. 그게 이제 조합티셔츠고. 초갈티셔츠는 그냥. 어떤. 같은. 라인의 티셔츠인거죠. 에. 오케이. 자. 제가 모르고. 종이비누를 떨어뜨렸는데. 종이비누는 저는 좀. 향이 아무래도 기억이 나니까. 종이비누 같은 경우는 사실은. 계속 두고 쓰게 되잖아요. 네. 휴대용으로도 좋고. 그냥 가끔 빼서. 볼 때마다. 아 맞다. 하면서 또 할 수 있고. 그러면 뭐에요. 종이비누는. 그러면. 똑같아요. 물 묻히고. 어어 똑같아. 이렇게 되는거야. 여행같은거 할때 되게 좋아. 유형이. 좋은데. 그거는. 최악의 연예기념일 선물까지는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만약에. 브랜드가. 선물로 많이 하는. 이솝 있죠. AESOP. 이솝같은데서 나왔다. 종이비누. 그러면 괜찮죠. 괜찮지. 다음 보겠습니다. 우재님이 한번 읽어주세요. 화장솜. 화장솜. 화장솜 50피스 대 십자수. 나. 나 진짜. 나는. 평상시를 잘 유지하는 편인데. 나 이거 봐도 패고 싶은 것 같아. 진짜로. 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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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뛰드 가면 앞에서 나눠주잖아요. 저거. 들어오면 주는거. 들어오면 주는거. 입장만 해도 주는거. 근데. 저는 저거 받았을 때. 그건 있을 것 같아요. 오이씨. 설마. 뭐가. 이 안에. 아. 너무. 화장솜 사이에. 기분 나쁘니까. 화장솜 사이에. 미친. 이 안에. 이렇게. 이렇게. 벌려서. 안을 이렇게. 없어. 링으로. 링으로. 주먹이 온다. 서로 주먹이 온다. 없으면. 그거는 이제. 참을 수 없는. 상황이 되는거죠. 그리고 이게. 보면은. 저거는. 솔직히 이제. 두루마리 휴지랑 똑같애. 실용적이야. 아주 실용적이야. 아니 실용적이기도 한데. 아니 촬영 끝나고 쓰거든요. 하하하하하하하하 촬영 끝나고 써. 쓰긴 써. 되게 실용적이야. 필요한거야. 필요한거. 성의가 없잖아. 성의라는게 없어 보이잖아. 저는. 화장솜을 쓰는 스타일은 또 아니에요. 저는. 클렌징. 뭐. 오일이나. 티슈 이런걸 써서 그냥. 일하고 나면은. 지우고 이래서. 화장솜 50피스는. 저거. 할거면. 오일한 다음에. 티슈를 한번 닦지 않아? 화장, 화장솜. 그런건 안그래? 그냥. 저거는 줄 때. 이렇게 줘야 될 것 같아. 차라리. 뭐. 선물이야. 이렇게 주지 말고. 자. 싸우자 오늘.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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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냥 이렇게 얘기를 아예 하고. 자 오늘. 종을 딱 열어더니 안에. 결투장. 결투장이죠. 도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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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전장 해가지고. 오늘 자. 오늘 이거 바꿔자. 싸우자. 시작하자. 이렇게 할 때 주면은. 오히려. 아. 그. 그. 맞는 어떤 메시지가 담겨있으니까. 그러려니 할텐데. 저거를. 오늘 기념일이니까. 선물로 줄게 하고. 50피스 저걸 준다는거. 너무 안 좋아. 헤어진 기념일. 뭐 이런거. 십자수는 완전 선녀죠. 완전 선녀. 근데 이제 십자수가. 와. 근데 십자수 선녀 여기도 만만치 않은게. 만만치 않다. 이게. 시절택이 없으면서. 아. 정성은. 있는대로 들어가. 근데. 개 부담스러워. 공간 차지하고. 근데 제가. 고등학교 2학년 때. 아직도 있어. 뭐였어. CA라고 하죠. CA. 제가. 테디베어반이었어요. 테디베어반. 그래서. 그때 당시에. 제 첫사랑한테. 테디베어를. 그때. 그 시간에 만든거를. 선물로 줬어요. 줬어. 근데. 그 나이대에는. 되게 좋아했어요. 아 그럼. 고등학교 때까지. 할 수 있는. 좋은 선물입니다. 근데. 십자수가. 화장솜 50피스보다는. 낫지. 왜냐하면. 심지어. 저걸로. 십자수. 살짝 적시면. 화장솜 역할도 할 수 있어요. 그렇지는 않아. 빨아 쓸 수 있는. 빨아 쓸 수 있는 화장솜. 십자수가 그렇게. 그렇게. 정성화장솜이야? 정성화장솜. 면으로 만드니까. 빨아 쓰는 화장솜으로 해서. 할 수 있잖아요. 얼굴 다 끓겨. 그럼 막말로. 저거. 기저귀로 쓸 수 있어. 어떤거. 저. 십자수. 십자수 만능이야. 다기능 십자수로 해서. 줄 수 있어. 그러면은. 십자수가 오히려 더 낮죠. 아무튼. 둘 중에 치자면 당연히 십자수지. 자. 풍이형이. 풍이형이. 여자친구가 생일이에요. 예를 들어. 생일. 아니. 생일이어서. 아니. 연애기념일이에요. 1주년. 근데. 화장솜을 들고 가는 거랑. 십자수를 들고 가는 거랑. 어느게 마음이 좀 더 불편해요. 제가 갖고 갈 때요? 갈 때. 선물을 해준다고 생각했을 때. 당연히 화장솜이 훨씬 불편해요. 그쵸. 그러니까 이게 화장솜이 최악이죠. 그렇죠. 당연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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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장님 최악이지. 십자수는 선녀죠. 근데 화장솜은. 너무 우승후보라. 그러네. 저걸 이길 수 있는 아이템이. 32강 사이에 나올까가 엄청 궁금한데요. 그러니까요. 거의. 있을 수도 있어. 쓸 수도 있어요. 거의 저걸 주는 거는. 홍상수 영화 같은 데서나. 아. 그런 데서 주면은. 싸움에 이제. 뭔가. 뭔가 의미가 있을 것 같아. 저기 남자 배우분 누구시죠? 그 제일 많이 나오시는. 뭐 김상경 배우. 김상경 배우님이. 저를 들고 이제. 보통. 여인숙 같은 데서. 그렇죠. 이제. 그리고 또 이제. 거기서 막. 엄지원. 이런 분이. 빈현밀인데. 화장솜을 줬다. 나는 근데 웃음이 안 났어. 응. 난 오히려 눈물이 났다. 그리고 BGM. 이런 식으로 하는 거죠. 근데 BGM이 없어. BGM. 그렇죠. 당연히 BGM 없어요. BGM은 끝날 때 밖에 없어 거의. 그러면은. 봐봐요. 츄파춥스 두 개가 더 싸요 사실. 그래서 똑같이 성의도 없어. 똑같이 그냥 사면 돼. 근데 이게 왜 더 기분 나쁜 이유는 뭘까. 왜냐면. 츄파춥스는 그래도. 뭔가 같이 먹자는 느낌인가. 츄파춥스는. 사야지만 얻을 수 있는 아이템이에요. 네. 아 이것도 사면 되잖아. 아니요. 화장솜은. 그냥 줘. 뭐 사면 주더라고 그냥. 아 그래요? 어어. 에뛰드 가면 그냥 주더라고. 샘플로 엄청 주는. 그런 아이템이라. 집에 있는 거야. 눈에 보이는 걸 갖고 온 거. 난 느낌. 뭐 그것보다도 더 못할 수도 있는. 그래. 자 그러면 뭐 일단 화장솜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저거를 기념일 생일. 기념일 선물로 생각 자체를 했다는. 아니 나 이거 월드컵 만든 사람 자체의 생각이 너무 궁금해. 그냥. 그게 더 소름돋아. 그게 더 소름돋아. 이게 안에 있다는 게. 그러니까. 좋습니다. 차라리 앞에서 똥을 싸지. 저것도 창의적인 행동이거든요. 저걸 집어넣었다는 거. 어? 민트 초코 케이크 대. 큐브. 그리고 여기에 이렇게 붙어있어. 다이소 천원. 아 그건 떼어야죠. 다이소 천원. 그건 인간적으로 떼어야죠. 근데 그 면만 못 보고. 이렇게 확인하고 샀다. 그럼 붙어있을 수 없어. 하지만 그래도 떼어야지. 하지만. 자. 이게 좀. 화장솜 보고 보니까. 이게 선녀네. 좋은데요 선물. 선물이 좋아 보인다. 이 정도면. 거의 인연 선물. 근데 큐브는. 근데 큐브는 이렇게 생각할 것 같아. 내가 능지가 좀 부족하다는 뜻인가. 그러니까. 개발하라는 뜻인가. 제가 아까 얘기한. 의미부여를 많이 하네요. 친구라면. 부채를 받고. 쉬어. 바람. 쉬어. 이런 의미부여를 하는 사람이라면. 큐브를 받으면. 뭐야. 내가 능지가. 내가 좀 떨어진다는 얘긴가. 모자라다는 뜻인가. 이렇게 할 수도 있죠. 만약에 큐브를. 색깔을 맞춰가지고. L O V E. 아. 그렇게. 그럼 완전. 대박. 섞어 놓고. 선물 줄 때. 자기가 섞어가지고. L O V E로 맞춘 거야. 아 이게 뭐. O. V. E. 막 이렇게. 아니면. 어. 이게. 어쨌든. 큐브를. 막 흐트러져 놓고. 이렇게 주는 거예요. 거기에. 예를 들면. 어떤 기능을 숨겨놨어. 이거를. 맞추는 순간. 딱딱 맞추는 순간. 뭔가. 푸슉푸악 하면서. 어디가 막. 푸슉푸악. 열리면서. 거기에 막. 스모그가 막 나오면서. 반지가 막 있다던지. 이런 수준이 아니고서는. 저거는. 선물로서는. 의미가 크게 없죠. 큐브는. 거의 이거는. 두채랑 같은 급이야. 그렇죠. 어. 두채랑. 두채 선물하는 친구가. 큐브도 선물할 수 있어. 이듬해. 다른 여자친구한테. 저는 이거를. 오히려. 쇼까지 보여주면. 삼삼큐브. 나쁘지 않을 것 같아. 이게 딱. 야. 마음껏 섞어봐. 하하. 섞어. 근데 내가. 탁탁탁탁탁탁하고. 다 끝나고. 킹 돌리잖아. 뭔지 알죠. 탁하자. 그러면은. 쇼까지 보여주면. 나쁘진 않을 것 같아. 그러면 이제. 토크거리가잖아. 어떻게 하는 거야? 응. 어떻게 하는 거야? 너도 한번 연습해봐. 선물 주는. 퍼포먼스를 곁들인 선물. 근데 예를 들면은. 막 하고 있는데. 여친구가. 갔어. 갔어. 맞추고 있는 와중에. 내가 이거 봐. 보여줄게. 하던가. 그럼 어떻게 하는지 알아요? 카톡으로 영상을 찍어서 보내줘. 못 봤으니까. 내가 못 봤지. 아. 짜증나. 영상 거. 그. 휴대폰 거치 해놓고. 혹시 안 읽을 수도 있으니까. 영상 통화를 걸어. 받고 나면 해. 그 앞에서. 무사가도. 스마키나. 왜냐면. 안 읽심. 안 읽심 할 수 있으니까. 받을 때까지 기다려서. 받은 다음에. 그 앞에서. 안 받으면 어떡하지? 영상 통화? 안 받아요. 안 받아요. 받을 때까지? 안 받으면. 정광판 하나 빌려야죠. 아. 뭐. 무조건 볼 수 있는. 방향으로 해야지. 그러니까. 여자친구가. 우선인 거예요. 이걸 보여주는 게 우선이에요. 그 상황에서는. 내가 이게 직성이 풀려야 했는데. 풀리는 게 우선이야. 그 순간에는. 보여주는 게 우선이야. 심장이 쪼이는 느낌. 듣고 있는데. 아. 왜냐면 근데. 이거 하는 사람들은. 제 주변에도. 그 페퍼톤스 형들이. 이걸 되게 좋아해요. 좋아해서. 그 카이스트 나오셨잖아요. 그래서 이걸 되게 좋아하시는데. 이거 하는 그 행위에 대한. 그리고 속도를 줄이는 그거에 대한. 엄청 자부심이 커요. 아. 이거 봐. 3초 컷. 막 이렇게. 이게 스킬도 다 있어요. 블링 스킬 있어. 새끼손가락으로 돌리는 거랑. 뭐 이렇게 하는 게. 최소한의 움직임으로. 아. 그래. 빨리 돌릴 수 있고. 공식도 있고. 이래갖고. 그거를. 따라라라 하는 그게 있어서. 이렇게. 어. 따닥따닥. 막 이런 게 있어요. 그래서 그거를. 아는 사람들은. 왠지. 이거. 여자친구랑. CC인데. 카이스트나 포스코. 그쪽 친구들. 그러면은. 왠지. 이런 거 선물하면서. 서로 좋아할 수도 있을 거 같아. 그렇죠. 그리고 저 큐브들. 아까 형이. 포스코가 아니라. 포항공태. 포스텍. 지금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근데. 뭐. 카이스트나 이런 데서. 이렇게. 아 해서. 큐브를 딱 맞추면. 역학 공식들. 완성이 되는. 다 있어. 응. 이꽃 커플 기리면 서로 이거를 의미를 알고 또 수업과요, 둘 다. 그러면 이런 거 좋아할 수 있어요. 자, 그럼 민트 초코 케이크인데 민트 초코 케이크는 이건 너무 선물이지. 근데 사실 내가 민트 초코를 만약에 좋아한다고 하더라도 이 케이크를 사다 주는 게 좋은가요, 선물로? 나는 약간 테스트 받는 기분일 것 같아요. 어떤 반응을 하나? 어, 이걸로 예를 들면 민트 초코 케이크라는 게 어떻게 보면 뭔가 특별한 아이템이 됐잖아요. 그러니까 마치 민초파, 반민초파. 안 나눠도 되는 걸 굳이 나눠가지고 민초파들은 반민초파들을 그걸 왜 안 먹냐고 반민초파들은 반대로 민초파들을 유난을 떨잖아요. 근데 제가 이 선물을 받으면 약간 테스트하는 느낌으로 받을 것 같아요. 여자친구가 좋아할 수도 있죠, 근데. 좋아하는, 그 정도는 알겠지. 기념일인데. 그 사상 민초단 검증하려고 주는 건가요? 아니, 그거를 검증은 끝났겠지. 기념일이잖아. 그럼 이미 좋아하니까 선물을 지금 오겠지. 기념일, 1일 기념일. 사귄날. 사귄날. 그걸 누가 기념일이라 그래. 1일 기념일이 어딨어 세상에. OS는 영어로 뭐예요? 오 예스. 오 예스. 옛날에는 오 예스 이랬는데. 오 예스. 오 예스. 저 갑자기 츄파춥스 등급 올라갔어요. 막, 마침 당 떨어졌을 때 선물로 츄파춥스 두 개 주면 좋아할 것 같기도 해요. 기념일에. 네. 화장솜은 여전히 화가 나지만. 츄파춥스는 진짜 2일 기념 이런 거지 뭐. 2일 기념 딱 좋다, 2일 기념. 2일 때 딱 줄 수 있어. 뭐야? 오늘 2일이야. 야, 멋있다. 저는 그래서 튜브. 튜브가 나은 것 같아요. 케이크가 별로. 최악. 최악이니까. 그럼 케이크로 올리죠. 진짜? 풍형은 케이크가 좋다고 하는데? 저는 튜브가 좋아요. 저 둘 중에라면. 왜냐하면 펩톤즈 형님들이 이걸 잘하셔가지고 멋있는 것도 많이 봤고. 난 펩톤 형들이 이걸로 엄청 자부심을 느끼는 걸 많이 봤어요. 서로를. 같은 팀이잖아요. 되게 친하고. 서로를 경계하면서. 실력이 점점 나아지고. 그러니까 경쟁자가 있으니까. 실력이 되게 나아지고. 갑자기 그런 생각이 듭니다. 큐브를 줬어요. 기념일이니까. 이거 오늘 기념일 선물이야. 큐브를 줬어. 화가. 머리 끝까지 났어. 끝내 났어. 끝내 났어. 그러다가. 밥을 먹어. 일단은. 식당에 왔으니까. 너무 끝까지 났어. 라스친구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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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잠. 화장실 갈게. 갔어. 안와. 큐브. 한번은 돌려봅니다. 아무리 짜증나고 싫어도. 다닐 입장에서. 한번쯤은. 안 돌려보는 사람 있어? 안돌려보고 못 배겨. 이건 못참. 안 돌려봐. 돌리는 사운드랑. 물팀에 들어간다. 여러분은. 이걸 어떻게 참아. 그러면 남자친구가. 돌렸다. 돌렸다. 틀렸다? 그러니까 튜브가 더 낫죠 그렇지 아아 이렇게 되는거죠 민초를 올리죠 남자친구 화장실 갔다 오더니 가루를 착착 뿌려 지문이 나왔네? 아이가 칙칙칙 이렇게 해보는데 지문이 나왔네? 테이핑으로 톡톡톡 이렇게 해서 무슨 자외선이 적외선인 걸 써 밀가루를 이렇게 뿌려 그 장가를 이렇게 끼고 해봤으면 이제 표정 풀지? 어? 야발? 아까 싫다 그러지 않았어? 흐흐흐흐흐 되는거지 아 그렇게 아 그러면은 초코 올리겠습니다 36강이 떨어져요 큐브가 졸업 이야 행운목 향수 저거 쓰던거 누가 쓰던거 누가 쓰던거 저런거 향수 생일선물을 받아본적 꽤 있어요 아 집에 향수가 쌓이는 경우가 좀 있어요 그러니까 누가 쓰던건데 어느정도 쓰던거에요? 저 사진만큼 쓰던거에요? 저 사진만큼 꽤 많이 남았죠 저 정도 쓴것도 받은적 있어요 저는 심지어 근데 향이 너무 좋아서 뭐라고 못하겠어 그리고 그러니까 이제 대학교 한 1,2향을 내면 돈이 비싸잖아요 향수 좋은거는 비싸잖아요 막 다비도품 이런거 비싸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친구가 자기가 쓰던건데 안주면 되는걸 주더라고 그래서 딱 받았는데 뭐야 썼는데 너무 좋다 야이씨 그래도 뭐 쓰던걸 주냐 딱 봤는데 너무 좋은거에요 땡큐? 좋은 향을 맡으면 기분이 풀려버린다 바로 우리 어릴때 안나수이 이런거 있잖아요 그치 여자 얼굴병처럼 되어있는거 그런거 예쁘고 쓰다가 주고 하면 저렴한거지만 그때는 비싼거잖아요 어릴때는 그치 그치 치면은 뭐 향수 자체가 근데 연인사이죠 이거 친구가 아니라 기념일이죠 아니면 이건 어떨까요 밤꽃향수 밤꽃향수? 그거는 향수가 그래도 필요없이 밤꽃향수가 있어요? 있어 있어 몰랐어요? 있어요 막 옛날에는 페로문향수 이런것도 있고 그랬어요 근데 밤꽃향수는 굳이 필요가 없잖아요 제가 옛날에 안산 주공아파트 5단지에 5단지에 여름철만 되면은 산책을 딱 하는 그 길이 있었는데 밤나무가 엄청나게 심해져가지고 저희가 진짜 너무 그 농축된 밤꽃냄새가 팍 나는거에요 남자들만 싫어해 진짜 싫어요 여자들은 전혀 안 싫어 근데 계속 맡다보면 좋아요 그 향이 확실히 그래요? 왜냐면 여름에 그 밤나무가 엄청 울창하니까 그 응달의 아래 지나가잖아요 시원하면서 싹 나면은 나쁘지 않아요 그렇군요 어떤 향이든 좋은 온도랑 풍경이랑 섞이면 그치? 뇌이징이 또 되니까 그쵸 근데 향수는 그런거 있잖아요 예를들면 카페도 요즘에 무슨 인더스트리얼 감성 이래가지고 응 공사장같이 다 까고 막 노출 노출 콘크리트 막 이런거여서 되게 누가 지금 공사중인 뭐 이런 느낌으로 카페 만들고 막 이러잖아요 향수도 누가 쓰던건데 약간 여기서 이렇게 나왔다 툭 느낌 아니 여기서 이렇게 나왔다 애초에 아 그렇게 설득을 한다? 응 거짓말하는거네 좀 병도 좀 이렇게 저기 해지고 일부러 날짜로 많이 implant 여기는 상품이다 대미지진같은거다 그런거 난잠 근데 그거 알죠 노출 콘크리트도 정도가 있는거 알죠 생각해보면은 누가 쓰던 거잖아요 향수를 근데 향수가 이제 보통 남성용 여성용 나눠져있잖아요 많이 있죠 그럼 저 여성 여성이 쓰던 걸 주는 거 아닙니까 다른 여성이 쓰던 향수를 주는 거잖아 남성용을 줄 수도 있어 아 그거 이상하지 여성용이면 다른 여성이 쓰던 걸 주는 거니까 아니면 이거 어때요 의미를 좀 담아서 누가 쓰던 건데 내가 쓰던 거라고 해 일단 하고 줘 너에게서 나를 느끼고 싶어 응 뭔 소리야 너 여기서 나를 같은 향수 쓰자 아니 난 너랑 이제 정말 진정한 하나가 되고 싶어 같은 향수 쓰자 너한테 내 냄새가 났으면 좋겠어 네 냄새 이꼴 내 냄새야 알 수 있겠네 그래서 차라리 이건 어때요 사실 설득이 안 되거든요 여성 형수인데 들어있다는 게 그럼 다른 여자가 쓰던 걸 갖다 줬다는 거니까 좀 더 상황이 안 좋아할 수 있잖아 훔쳤어 그냥 세드도 써 세빈, 세빈 향수 그래서 내가 다른 여자랑 지낸 건 아니고 범죄잖아 그건 또 뭐ター 미치한 데 와야 뭐야 이게 나 도벽 있어 세빈 향수 나 도벽 있어 세비지 세화빈지 세비지 모성애자고 니트도 나 CHAVEZY 나 사고금치야 나 사고금치야 나 사고금치야 그런 선물 받아본 적 없어요 예를 들면은 자기 예를 들면 막 여자친구가 사귄지 얼마 안됐는데 향수를 선물해준거에요. 어 뭐야 좋다 그러는데 맨날 내가 이 향수 진짜 좋아하거든 이라고 하거든. 근데 누가 봐도 남자향기 남자향수야. 그렇다면 100% 전 남자친구가 썼다는거 아니야? 그렇잖아요. 그런 선물 받아본적 없어요? 그런 향수같은거? 아니 그런적은 없어요. 근데 나는 되게 불쾌했었거든요. 처음에 딱 듣고 뭐야 그럼 전남자친구가 했던거야? 아 나 불쾌하네. 아니 뭐 맞잖아 막 그랬는데 딱 벌써 너무 좋아. 바로 틀려. 그다음부터 저는 또 그 향수 계속 씁니다. 그런 경우도 있어요. 받아들이는거지. 불가리. 야 역시 불가리인데? 그러면서 마음이 녹아버려. 너무 좋은 향이. 내 향수다 이제부터. 그렇다면 저 향수 누가 쓰던거는 충분히 감동을 할 수 있겠네요. 받는 사람이. 좋은 선물이 될 수 있겠네요. 근데 이건 연기력 차이인거 같아요. 설득력. 스토리텔링 얼마나 하냐. 스토리텔링을 어떻게 진짜 변사라 그러나요? 그것처럼 어떻게 잘 전달을 했는지. 그런거에 따라서 좀 호불호가 갈릴거 같아요. 이건 어때요? 선물을 주려고 샀는데. 시험사무소 해봤는데 나오나 안나오나 안나와가지고. 저 관을 좀. 수리비 좀 보느라. 저런 수 좀 많이 썼다. 아. 다른 사람이 쓴게 아니고. 중고가 아니고. 내가 불량이 있어서 고치느라 좀 썼다. 그정도는 괜찮아요? 어 아니면. 아니 그냥 썼다고. 아니면 잠깐 끓였다 어때. 잠깐 끓였다. 거짓말이잖아 그러구나. 하얀 거짓말. 하얀 거짓말. 하얀 거짓말. 저거 저거 뭐지? 콜드부르. 콜드부르. 콜드부르 끓이면 날아가잖아요. 그쵸. 그것처럼. 응축됐네. 향수를 끓였더니 좀 날아갔다. 하지만. 조금 더 깊어졌다. 뭐 이렇게. 지금 행운목이 너무 외로워요. 아 우리 행운목이. 그것도 나쁘지 않아요. 그. 가열시키는 것도 나쁘진 않아요. 행운목. 행운목. 행운목 어때요? 행운목 너무 관심 없다. 근데. 아 근데 행운목. 행운목인데. 행운목을 너무 잘 키웠어. 비싼 행운목. 근데 저 행운목. 100만원 넘어. 저기 말하는 행운목은 그냥. 뭐. 파는 거 그냥. 그. 서점에서 파는 거. 서점에서 파는 거. 꼭 저런 거 서점에서 팔아요. 정확히 행운목이라는 게. 두 면의 행운을 가져다 준다는 게 행운목 아니에요. 네. 그러면 저거는 선물로. 불행목보단 낫죠. 나쁘진 않지 않아요? 그러니까 쓰던 향수에 비해서는. 이제. 보통 이제 기념일인데. 저건 연예기념일이 아니라. 개업기념일. 이럴 때 선물하는 거죠. 정확하게 그거야. 행운목은 실용성이 있는데. 미묘하게 기분이 나쁘고. 응. 행운목은. 막 기분이 나쁜 거 이전에. 필요가 없어. 별로. 그러면 여자친구가 이러나? 그. 시방 거기 세워나봐. 시방. 내가. 장작질 해보려는 게. 이러면서. 도끼 가져와서 잘라버리나? 잡아버리라고. 잡고 있으라고. 이렇게. 잘라버리나? 그러면 한쪽 손으로 놔야 돼. 아 이렇게. 들었다가 한쪽 손으로 놔야. 무게로. 무게가 이제. 중력으로. 끝에 잡아야죠. 행운목을 드립니다. 나는. 아 쇼도 보여주고. 요렇게 드립니다. 근데. 살살 녹아요. 갈라졌어. 갈라진 상태에서. 도도. 멋있을 수 있을 것 같아. 이러면. 개워맞겠다. 근데. 저는. 식물선물이 별로 안 좋은 게요. 얘를 계속 키워야 되는 게 너무 싫어. 아. 저게 죽을 수도 있다라는. 그. 불안감. 어. 죽으면. 좀. 기분 나쁜 것 같아요. 근데. 쟤 지금. 위에 다. 싹 다 날아갔잖아요. 위에 작살 난 상태잖아요. 근데 살아있는 거잖아요. 네. 그렇다면. 생면력이 엄청 끈질기도 한 뜻 아니에요? 행운목 잘 자라. 물에다 그냥 놓고. 잘 키우는 거. 나는 진짜 선인장도 죽이는데. 잘 못 키워가지고. 선인장을 죽이는 거는. 잘 키운 거라고는. 비난 양파랑 쏘영이 밖에 없네요. 비난 양파도 죽었어. 선인장을 잘 키. 선인장 못 키웠다라는 건. 선인장 너무 과한 관심을 줘서 그래. 선인장은 관심 없으면 지가. 물도 안 줘야. 물 안 줘는 안 줘야 돼요. 그래요? 선인장은 물 주면 죽어. 그냥 내비둬야 되는구나. 응. 선인장이 난 은근히 난이도가 높은 거 같아. 뭐가 난이도가 높아? 생각보다. 세간에 알려진 거 같아. 관심을 자꾸 줘서 그래. 관심 어떻게 해야 돼. 내가 진짜 많이 하는 게 없어. 아 맞다. 기한팔스 작가님들 키우셨지. 맞다. 그래서 최악은 뭐예요? 저는. 굳이 따지면. 최악이면은. 당연히 누가 쓰던 향수죠. 저건 상대방한테. 예의가 아니야. 예의가 아니에요. 날 너무 우습게 하는 거야. 만약 받았다면. 그치. 저거는. 진짜 이거는 딱 비교하면. 조말론 너무 향이 좋아. 써봤는데. 향이 너무 좋으면. 저 성격이면은. 넘어가. 어. 향이 너무 좋다 야. 내 인생 향수야 앞으로 이거. 톰 포드. 네. 뭐 네롤링 하는 그 있어요. 저도 조그만한 병원으로 있는 건데. 꽤 값이 나가고. 좋은 그런 건데. 그거 만약에. 다 써가거든요. 그걸 좀. 대용량으로 누가. 맞아요. 네롤링. 포르토 피너. 대용량으로 해서. 네롤리. 포르토 피너. 포르토 피너. 네. 대용량으로 해서 누가. 쓰던 건데. 그거 있죠. 이만큼 쓰던 게 아니라. 몇 번. 몇 번. 누가 뿌려봤더니. 향이 자기 타입이 아니어서. 남겨놓은 거. 응. 그런 느낌이면. 전 상관없이. 받을 것 같아요. 근데 그게 아니라면. 사실 이만. 저 정도로. 많이 쓴 상태라면. 이게 그냥. 보편적인 뭐. 쾌남이라면. 저거. 그러면 안 되죠. 그리고 저 정도 끓인 정도면. 너무 많이. 너무 많이 썼다. 네. 제가 저희 처랑 결혼을 결심했던 이유 중에 하나 중에 하나가 뭐냐면. 신발장에. 예전에 여자친구가 신었던 운동화가 있었어요. 근데 같이 어디 이제. 밖에 나가자 했는데. 신발. 걔가. 굿을 신고 왔네. 그래서. 아 운동화 있어. 이거. 그러니까. 오빠 옛날에 여자친구가 신었던 거 아니야? 어. 어. 발이 맞네. 이러면서 같이 나갔. 야. 이번 결혼을 해도 괜찮겠다. 와. 저도 그런 포인트라면. 생각을 한번 해볼 것 같아요. 네. 근데 나는 그 생각을 했어요. 진짜로. 악마적인 생각. 이게 끓였다고 했잖아요. 쓰던 거라고 했잖아요. 알고 보니까 다 쓴 거에다가. 사과주스 넣는 거면. 다른 걸 넣었어. 아니. 사과주스라면 이게. 뿌렸는데 끈적끈적해. 진짜 기분. 진짜 기분 나쁠 거 아니야. 뭔 소리야. 아. 뭔 소리야. 상상을 좀 줄여. 아니. 이게 선녀잖아. 와. 그러면. 선녀잖아. 벌레는 엄청 꼬이겠다. 피크닉에 왔어. 저게. 저기. 그런 걸 왜 넣어. 말이 안 되잖아. 약간 그거처럼 할 수 있겠다. 이게. 여기 뿌려놓으면. 그럼 뭐. 차라리. 만화에. 이렇게. 데리고 다니는. 레크로맨서처럼 데리고 다니는 거 있잖아요. 벌레들 다 데리고 다닐 수 있겠다. 아. 그렇지. 촛발이 계속 꼬이지. 촛발이 계속 꼬이지. 갈배. 갈배래. 갈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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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갈배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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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 열받는 게 뭐냐면. 체에다 걸려야 돼. 건대기를. 그래야지 이게 나와. 집을 빼야. 집만 빼야 돼. 진짜 정성껏 집어놔야 돼. 갈배면. 자. 그럼 골라주세요. 오른쪽이죠 오른쪽. 저는. 최악. 최악을 골라야 돼. 오른쪽. 두 뼈. 야 근데 이거 오른쪽 이거는. 그. 화장솜하고 맞붙어도. 근데 진짜. 갈배를. 면포에. 진짜. 그거처럼. 다리고 다려서. 막 그. 이렇게 해서. 그 뭐지. 면포래. 한 방울씩 내린 거면. 드립으로 한 방울씩 내린 거면. 그 정도의 정성까지는. 그래도 인정을 해줘야 되지 않나. 그러니까 나는 그게 너무. 난 그게 너무. 그. 웃긴 거야. 선물을 했는데. 아 뭐야 씨. 다 쓴 거를 선물해줘. 거기까지는 예상했던 거고. 두근두근한 추억으로 나. 그래서. 아. 아 갈배야. 야발 이랬어. 준비한 영상이 틀어져. 그 만드는 과정. 면포로 짜서. 한 방울씩. 아 진짜. 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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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서 한. 48시간을 내렸어. 내려가지고. 콜드브루처럼. 저 반을. 반을. 겨우 채운 거야. 그죠. 겨우 채워서. 진짜 정성이 들어간. 갈배 향수. 갈배 퍼퓸. 그러니까. 어. 그러니까 그 표정이 보고 싶은 거야. 딱 했는데. 아 향수겠다고 했는데. 드립갈배. 드립갈배. 어. 갈배였을 때 그 표정이 보고 싶은 거야. 응. 어. 뭐야. 이거. 뭐가. 뭐가. 하는 거야. 그 표정. 그 찰나의 표정을 보고 싶어서. 이거를. 그러니까. 여자친구한테. 기념일아 준다. 근데 영상은 있어야 돼. 영상은 없으면 안 돼요. 이거는. 왜냐면 영상이 없으면 오해가. 커질 수 있기 때문에. 영상은 있어야 돼. 자. 아무튼 이렇게. 했고. 이거는. 이거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형수. 누가 쓰던 거. 뭐. 한 번 먹은. 약채죠. 뭐. 커피를 좀 더 드릴까요? 아니. 괜찮아요. 아. 커피. 나도. 스페셜티 하는. 라떼가 있는 게 있고. 라떼 없는 거. 그냥. 요거. 일반으로. 흠. 흠. 침장맨님. 맞아. 개웃기네. 풍작가님. 지치신 것 같은데요. 아. 좀 쉬실래요? 아니야. 네. 좀 쉬세요. 뭘 쉬어. 전. 일단 전 괜찮은데. 그래. 넌 괜찮은 것 같아. 딱 줬는데. 먹물이야. 이거. 이거. 벼루에 간 영상 가져와야 돼요. 아. 진짜. 쌉성이네 진짜. 올릴게요. 그래. 누르세요. 아. 저 갈비가 진짜 개웃기네. 식용반지 대. 바빠서 문상으로 대체. 잠깐만요. 5,000원이에요? 5,000원 거. 5,000원. 5,000원 아니겠지. 5,000원은 없죠. 5,000원. 5,000원짜리 없잖아요. 있나? 예를 들면 만원짜리 다섯 장 뭐 이런 거. 10장 이런 게 아니라. 5,000원. 근데. 몇 장인지는 아직 안 써있잖아. 이거. 5,000원으로 보죠. 그래? 왜냐면. 식용반지는. 사실. 1,000원도 안 되니까. 근데 5,000원짜리가 있어요? 요즘도. 이거 우리 고등학교 때 5,000원짜리. 어. 문상. 요즘 5,000원으로. 뭐. 책 한 권도 못 사는데. 책 반 권 살 수 있죠. 반 권도 못 사지. 12,000원씩 하니까. 3,000원도 있긴 한데. 그냥 일단 5,000원으로 보죠. 근데. 만원으로 하면 괜찮은데. 선물이 돼버려서. 근데. 천원. 이거 뭐야. 만원이면. 만원이면. 오갈배. 갈배는 2,000원 하지 않아요? 1,500원. 1,500원. 오갈배 돼요. 오갈배. 자 그러면은. 식용반지냐. 무슨식이냐. 식용반지는. 이제. 많이. 기념일 때. 여러 개 중에 하나 껴있어. 음. 그 중에 하나 정도 껴서 넣어. 근데. 저거는. 옛날에. 그냥. 마치. 그. 민들레인가요? 저기. 꽃. 뭐 저기. 진달래. 민들레. 꽃반지. 꽃반지. 이렇게 해가지고. 주거나. 이리 이리 손 줘봐. 볼펜으로. 이렇게. 반지 그려주는. 어어. 그런 식의. 좀 뭐랄까요. 약간. 약간. 소꿉놀이 같은 감성. 알콩달콩. 포함된. 알콩달콩한. 그런 선물로. 요런거. 주면. 귀요미. 예를 들어서. 그런 상황. 남녀가 있어요. 연인이야. 근데. 서로. 지금 막. 상황이 그렇게 좋지 않아. 경제적으로. 서로 좀 으쌰으쌰 하는데. 막 뭔가 받쳐주지가 않아. 근데. 하지만. 꿈은 크고. 준비도 하고 있고. 경제적으로 좀 모자라. 그런 어떤 상황에서 서로 사랑을 하고 있다면. 요런거. 는 진짜. 이렇게 좀. 의미있게 줄 수 있다. 그쵸. 추면서 이래. 다음엔. 더 좋은걸로 줄게. 내가 이렇게. 다음엔. 티파니로 해줄게. 티파니로 해줄게. 티파니로 해줄게. 근데. 최소. 최소 미니골드까진 갈게. 그러면. 스토리를 녹이면은. 신용반지는 뭐. 사실 뭐. 거기서. 막. 기분 나쁘다. 이럴 사람은 없죠. 근데. 우재씨가. 다음에는. 할게 하면은. 또 스토리가 안 만들어졌으니까. 그쵸. 우재씨가 이런 말 하면. 아. 제. 만약에 제가. 충분히 뭐. 이거 말고 더. 괜찮은 신경써서 선물할 수도 있는 걸 알고 있으니까. 아는데. 저걸 줬다. 그래서 제가 앞에 간 스토리템 다 빼면. 그게 너무 한정적이다. 조건이. 그 생각은 안 해요. 예전에. 술 먹고. 너무 취한거야. 근데. 커플은 아니었어. 썸당기였는데. 애들이. 둘이. 야. 너희들 사겨. 야. 오늘 1위래. 막 이렇게 된거야. 둘이서. 아이씨. 막 하다가 막. 아이씨. 있어봐. 소주병 옆에. 이 골이 있잖아요. 그게 따다보면 딱 되잖아. 네. 그거를 툭 따가지고. 그런 게임을 하잖아요. 손가락을. 막 고래를. 반지를 해가지고. 말아줘. 꼬아주는거야. 꼬아주는데. 아하하하하하. 살집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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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아. 키가 질질 나는거야. 그래도 술 먹으면 또 힘 조절 안되거든. 그렇죠. 안보거든 막 디테일이 좀 약해지거든. 둘이 결혼했습니다. 아아. 그래요. 그래도 좀 로맨스다. 그렇죠. 그래서 그거를 간직하고 있더라고. 그때 그거를. 아아. 그거를. 일단 초코에몽 사줘야돼. 초코에몽이야. 초코에몽. 초코에몽. 술 먹고 초코에몽 사주는거. 이제 남자애들이. 이제. 조금 센스있는 애들이. 옛날에. 옛날입니다. 진짜. 저 옛날 정말. 소시적에. 아이스크림이나. 이제 그런거를. 툭 주는거야. 먹으면서 하라고. 중간에 한번. 술 너무 먹었으니까. 중간에 먹으면서. 대부분 좋아합니다. 맞아요. 아이스크림 이런거 사오면. 네. 지금은 이제. 지금은 너무 흔해져가지고. 그리고. 썸탄사람이 있는데. 만약에. 중간에. 아이스크림을. 사다 주고 싶어. 그러면. 요거지. 아이스크림 사러갈건데. 같이 잠깐. 그렇지. 딱 그거야. 막아서 이제. 아이스크림 사서. 봉지에 사람들 줄거 주고. 걸어오면서. 둘이 이렇게. 먹으면서 와. 막. 예를 들면 사람이 한. 한 여덟명 정도. 막. 떠들고 있어. 그럼 사실 신경 안쓰잖아. 그럼 자기가 마음에 든 여자애가 있어요. 그러면은. 아우. 야. 아이스크림 사러가자. 진짜 아무렇지도 않게. 그렇지. 그럼 이제 슥 같이 나가는 거야. 이거를. 이거를 이렇게 하면 안돼. 저 진짜. 아 그러면 안돼. 혹시 나랑 아이스크림 사러 가지 않을래? 이렇게 하면 안돼. 안돼 안돼. 아이스크림 좀 사러 갈래? 쳐다보지도 않아야 돼. 야 아이스크림 사러 가자. 이렇게 나와야 돼. 가자. 이래야 돼. 그러면서 퉁 나가는 거야. 근데 만약에. 가자 이렇게 안하고. 싫어. 하러 갈래? 아 근데. 싫으면 안해도 돼. 이러면은 안된다. 아 이러면 안돼. 안 돼. 나가가지고. 나가가지고 아이스크림 하나씩 같이 먹으면서. 또 골라가면서 먹으면서. 밖에서 거기서 한번 얘기하는 거야. 얘기 좀 나누고. 얘기 좀 나누고. 그때. 아이스크림 다 녹음겠는데. 그 시기 때. 그니까. 연인이 되기 전이잖아요. 그 때. 아이스크림 사면서 요런 걸 하나씩 사는 거야. 왜냐면. 이 추억을 깔아놓는 거야. 여기서. 깔아놔. 그때. 그 시기에. 깔아놓고. 1주년 됐어. 이걸. 그때. 이 최악의 연애기념일 선물 월드컵 32왕에 올라간. 식용반지를 준다. 그러면. 우리 그때 생각나. 1년 전에. 생각나. 근데 이제 그때 쯤 되나요. 까잖아요. 녹아가지고 끈적하게 붙어가지고. 형체를 알아놓자. 아냐아냐. 그때 산 걸 준다는 게 아니라. 똑같은 제품을. 똑같은 제품을. 사서. 주는 거죠.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그런 느낌. 스토리텔링을 한다는 거죠. 내가 말이야. 이거 손해볼 거 없으니까. 그 정도는 깔아놓자 이거죠. 나중에 만약에 이걸 줘야 되는 상황이라면. 아무튼. 그 아이스크림 그거 괜찮아요. 잘 먹히거든요. 근데 그거는. 약간 시대불문하고. 지금은 되게 흔해졌지만. 우리 때만 해도. 되게 괜찮은 방법이었거든요. 그렇죠. 보면서. 이따가. 야. 우린 배스킷 먹고. 쟤네들은 저거 그냥. 다른 거 사투 찾아주자. 이렇게 되는 거 같아. 아니면 그냥 먼저 이렇게 조용히 일어나. 일어나서 나가면서. 나갔다가. 혹시. 뭐. 아이스크림 사러. 같이. 먹어야 되고. 약간. 더 무심하게. 무심하게 해야지. 무심하게 해야지. 무심하게 해야지. 괜찮죠. 나는 너무 순진했어. 왜냐면. 그. 회식 같은 거 하면. 누가 아이스크림 갖다 줘. 그렇지. 나 앉아있는 역할이잖아. 응. 애들이 왜 이렇게 착해. 근데 알고 보니까. 내가 뭐. 나한테 주려고 하는 게 아니라. 쥐들끼리. 나가려고 한 거지. 본인은. 나는 먹으면서. 야 대단해. 어떻게 이렇게. 나도 이렇게 살아야겠다. 배려하면서. 그리고 또 까먹고 또. 집이 모르게 살다가. 알고 보니. 썸이었던 둘의 조연이었던 거야. 그쵸. 그런 경우가 있고. 저도 많았죠. 그치. 그리고. 꼭 그렇게 이제. 술 먹고. 잠깐 나가서 바람 쐬고.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걸 되게. 센스 있게 생각을 해 줘. 대우 나가 주잖아. 대신. 그리고 지금. 술 때문에 힘든 상황이라면. 좀 쉴 수 있게. 살짝 피해 줄 수 있는 거고. 문상. 문상은. 난 이게 너무 빡 돌아. 이 그림이. 왜요? 이게 너무 익숙해 가지고. 저거 진짜. 나 고등학교 때인데 저거. 이게. 뭐라고 해야 되나. 18년 전. 18. 17. 19년 전. 지금 바꼈나. 디자인이. 지금은 저 종이로. 없지 않아요. 그냥. 그. 보통. 포인트로. 코드. 코드나. 바코드 같은. QR이나 이런 걸로 있지 않나. 종이도 있어요 요즘. 모르겠어. 종이도 있긴. 있겠죠. 뭐. 편의점에서 뭐. 팔지 않았나. 나 옛날에 팔았는데. 편의점 할 거야 일단. 문화상품권도 그렇지만. 예를 들면 뭐. 금강제화 구두권. 어. 금강제화. 이런 거 이제 많이. 구두 상품권. 많이 받거든. 자기도. 그럼 이제 그런 것 중에. 하나 이렇게. 쓸 수는 없고. 이걸 구두 하나 사기도 애매. 그래서 그. 금강제화는. 옛날에 그런 거 있었어요. 상품권 삽니다. 뭐 이런 데. 그렇지 그렇지. 금강제화 상품권은. 10만짜리가. 한 7만원 해요. 하지만. 롯데백화점. 뭐. 무슨 백화점. 한 9만원. 그렇지. 효율이 떨어져. 그렇지. 시경반지. 문화상품권. 근데. 저는. 시경반지가 난 것 같아요. 나도. 돈이. 이게 더 많은데도 불구하고. 열받아. 문상의. 왜. 설명하지 못하겠어. 문상은. 조금. 너무. 그니까. 식용반지는 받고. 물어나 볼 것 같아요. 예를 들면 뭐. 어. 이거 선물하는 의미가 뭘까. 물어나 볼 것 같은데. 문상은 받으면 이럴 것 같아. 이게. 번갈아 보기만 할 것 같아. 이게 사실 개꿀이거든. 이즈리얼 스킨도 살 수 있고. 그렇죠. 사실 실용성은 짱이에요. 근데. 준 사람 입장에서 생각 안 해보잖아요. 시경반지를 주는 사람과. 문상을 주는 사람을 봤었을 때. 저는 문상을 주는 사람이 더 많이 고민했을 것 같아. 고민은? 어. 왜냐면은. 반지 주는 친구들은. 그냥 이걸 좀 센스있게 생각하면서 줄 수 있을 거거든. 근데 문상은. 저도 생각하지. 고민하다하다 안 돼가지고. 아. 뭘 좋아하는지도 모르고. 근데. 난 선물해 본 적도 없고. 문상 5천원으로. 문상 주는 거지. 펄스건 이즈 살 수 있어요? 못 사죠. 펄스건 이즈는 못 사요? 그럼 못 사죠. 그러면 크게 의미 없잖아요. 아니 그러니까. 그. 말 같지도 않은. 좀 더 싼 거 살 수 있죠. 애매한 스킨 살 거면은. RP. 롤 잘해요? 모아선. 네? 롤 잘해요? 미드빵? 저번에 그. 그. 하긴 했었는데. 별로 그 막 안 땡겨가지고 안 했다고 했었죠? 아니 그러니까. 골드 셨으니까. 저는 실버라. 한 번 떠야겠다. 나도 일만 끝나면 나도 롤 시작할 거야. 롤 할 거예요? 형? 나도 할 거야. 나도 할 거야. 근데 호민이 형은 안 한다는데? 상관없어. 상관없어? 그럼 호민이 형 소외될 텐데? 롤을 안 하니까 얘기를 못 하겠어 어디 가서. 호민이 형 소외되는데 그러면? 그래? 형이 안 하는 파로 가야지. 호민이 형 소외되니까. 한 명이 소외되니까. 형, 형은 그거 짝꿍. 단짝. 그래? 소외민이가 단짝 그 얘기 했었는데. 아무튼. 어. 그래서 할 줄 아는데 못 하는 것과. 애초부터 모르는 거는 너무 차이 크더라고. 자. 그러면 넘나 하도록 하겠습니다. 식용반지 갈까? 아이. 문상이 올라가죠. 문상이 올라가겠습니다. 어? 테디베어. 테디베어. 고민이 형의 다이어트 식품. 저게 왜? 아. 제가 테디베어는 경험이 있어서. 고민이. 막 옛날에 이런 거 있었어요. 인형은 실용성이 너무 떨어지고. 자리만 차지하고. 비싸가지고. 받는 사람 부담만 되고. 별로다. 그런 의견이 있었어요. 옛날에. 저 고민이 형은 말이죠. 안 꼬자 할 수 있는데. 연애를. 처음 해보는. 그. 여성분들은. 응. 좋아요. 저거 좋아합니다. 처음이라. 맨 처음이라면. 그러면 꽃도 좋아하고. 저거 안 받아 보는 것도 서운해. 그러면 꽃도 좋아하고. 영화나 이런 데서 많이 나왔기 때문에. 꽃도 좋아하고. 고민이 형도 좋아하죠. 그럼 만약에. 고민이 형을. 그거 알죠. 리트리버들이. 좋아요? 아니 골든 리트리버. 이런 개 강아지들이. 큰 개가. 큰 개가. 그. 자기가 좋아하는 사람한테. 자기 장난감을. 자기가 제일 많이 갖고 노는 장난감을. 네. 이렇게 갖고 가서 이렇게 줘요. 네. 이렇게 물어다 줘요. 물어다 줘요. 어. 선물하듯이. 어. 자기 애정 표현이거든요. 네. 그 곰인형을 그냥 곰인형 말고. 애착인형이죠. 네. 응. 자기가 좋아하는 거. 내가 항상 옆에 두고. 막. 떼도 좀 탔지만. 내 손길이 엄청 많이 닿은. 쓰던 향수랑 뭐가 달라. 아. 지금 내 거잖아. 내 거. 쓰던 향수는 남이 쓰던 거. 그럼 쓰던 향수는 내가 쓰던 향수면 괜찮아? 중성적인 향수. 중성적인 향수. 이게 막 요만한 것도 있지만 보통 기념일 때 선물할 때 이만한 거 주거든요. 그렇지. 이만한 걸 주면. 엄청 큰 거. 나온산에 나오는 것처럼 그거보다 더 큰 걸 줘요. 맞죠. 그러면 받을 때는 당연히 좋지만 이걸 둘 데가 없어. 그렇지. 메고 다녀야 돼. 그리고 보통 이제 처음 연애해 보는 친구들이. 저걸 이제 남자 친구들이. 그날 이제 기념일이기도 하고. 일단 저 곰인형을 하나 이렇게 어깨에 매. 아주 뿌듯한 표정으로 지하철을 탁 메고. 잠실역에 내립니다. 왜? 롯데월드 가야 되니까. 롯데월드 이거 메고 갈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때부터 이게 짐이야. 이거 어떻게 해야 될지는 몰라. 지하철 보관하면 제일 큰 거 써야 돼요. 그렇죠. 이제 가는 길에 음악은 그거 들어야 돼요. 그 해피버스데이 두유. 그렇죠. 하 midnight. 그렇죠. 그래서 이걸 들고 다니는 여자친구 이거 들고 다니다가. 무거운 목소리 꺼를 들고 남자친구가 다시 들어요. 어깨에 nic을 매고 다녀. 그러는 애들이 롯데월드가면 심심치 않게 보입니다. 심심치 않게 군데군데 이제. 힘들어하게. 보통 고등학생들이죠. 그러한 친구들이 있어요. 저는 이제 곰인형 갖고 있다가. 막 버릴 수도 있거든요. 못버리게 하려면은 자리 많이 차지 고운 배를 발라가지고 거기다 부적더미를 하나 집어넣고 노란색에다가 빨간색으로 부적더미를 넣으면 여자친구 버리기 전에 혹시 뜯어봤는데 부적이 나와? 그럼 못버릴 것 같아 근데 안 뜯어보면 네? 뭔 개소리야 한번 시도해보는거죠 그런 장치들을 저주인형이야? 약간 찝찝하잖아 버리면 부적더미가 막 나오면 잘 못버리게 할 수 있는 방법? 아무튼 뭐 다이어트식품은 넘어가볼까? 다이어트식품은 다이어트식품은 뭐야 이건 또 다이어트식품은 왜 선물해? 다이어트식품 그니까 저거는 메세지가 정확하게 담겨있는거잖아요 살 빼? 제가 이거 연인잎 그게 아니라 제가 풍이형한테 갑자기 어느날 만났어요 만났는데 형한테 형 이거 선물인데요 줬어 근데 닭가슴살 샐러드 다이어트 뭐 어쩌구 재룸칼로리 그런거야 그러면 나를 살빼라 살빼라는 메세지로만 어쨌든 생각하지 않을까요? 너 나보고 돼지라고 하는거야? 엔비되는거야 지금? 예를들어 갑자기 내가 막 피우고 있는데 막 담배 엄청 피우는데 갑자기 코 막으면서 그 금연 보조제 딱 주면 그런거랑 비슷한거랑 그거죠 대놓고 그냥 메세지를 전달하는 근데 진짜 이거 선물하는 남자는 되게 신경써서 선물했을거라 생각해 그렇죠 왜냐면 여자친구가 계속 다이어트해야 된다 다이어트해야 된다 얘기를 계속 한거야 맞아맞아 이 친구가 지금 가장 피우고 다이어트식품이다 얼마나 좋을까 그런 상황이면은 괜찮죠 그러면서 전부를 했는데 여자친구가 막 이게 뭐야? 이게 뭐야? 지금 무슨 얘기하고 싶은거야 나한테 지금 나한테 무슨 뜻이야 라고 했던 여자친구가 어제까지만해도 다이어트해야 돼 다이어트 다이어트 어떡하지 이러고 있었어 그래서 남자친구는 신경써서 급하게 사가지고 줬어 근데 무슨 뜻이야? 오래 생각했지 이게 뭐하는거야 지금 그렇지 아 너 다이어트 한다며 그래서 내가 내가 다이어트 해야 된다고 했지 오빠한테 다이어트식품 사달라고 했어 그렇지 근데 신경쓴거야 그럼 뭐라고 해야돼 정답 정답 뭐라고 해야돼 그 상황까지 가면 정답이 뭐야 그러면 이래야죠 사실 이것도 살쪄 아니지 아니 여기다가 사실은 뭐 그냥 무릎 꿇고 잘못했습니다 하는거지 하는거지 무조건 내가 죽을 질려서 미안해 하고 그거를 그땐 몰라 또 왜 잘못했지 아 에피타이저야 에피타이저 지금 다른체에 예약이 돼있어 사실은 여기다 뿌려먹으라고 존네 살찌는 소스도 갖고왔어 누텔라 누텔라 뿌려먹어 땅콩버터 뿌려먹으라 아니면 기분만 내라고 준거야 갈배 퍼퓸 꺼내 뿌려먹으라고 갈배 퍼퓸 갈배 퍼퓸 그러니까 임기 음변인거지 그러니까 줬는데 이게 뭐야 이러면은 혹시 대비해서 혹시 아 이거 에피타이저 그냥 그렇지 준 다음에 에이 잠깐 나 화장실 갔다올게 저기요 그 레스토랑 지금 리액터나요? 아 그렇게 화장실가서 화장실가서 이렇게 해야지 갈배 퍼퓸은 계속 이렇게 그게 그 맛이 아니구요 아 뭐야 딱 뿌렸는데 아씨 난 그게 보고 싶은거야 근데 아씨 지금 장난? 지금 장난하나? 표정이 순간적으로 아씨 장난하나? 아 막 진짜 악을 진짜 악이 나오는 그 순간 그 찰나를 위해서 하는거지 채팅에 쏘맘한테 해봐요 하거든요 제일 가까이서 볼 수 있는 사람은 못하죠 못하죠 그렇게 못하죠 그러니까 머릿속으로 상상한거죠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못하는건 알고있지 근데 저는 그래도 아까 형이 말한대로 연애를 거의 안해본 여성분이라면 고민형 되게 좋아할거거든요 그치 저거는 중고등학교 때는 저거 안받으면 서운하다 그래서 저는 더 최악인거는 다이어트식품인거 같아요 음음음음음 오케이 좋습니다 그러면은 더 최악은 다이어트식품 두..두 분? 세분? 네 세명 세명? 뭐..뭐가 맞죠? 채약채약 자 식품류는 선물이 아니라고 하시는 분들이 계시고 자 최악의 연예기념일선물 월드컵 32강 여덟번째 매치 USB 16기가 대 커플링 문구점에서 사온 이건 이제 쏘영이가 간혹가다 뽑기로 한 번씩 뽑습니다 근데 품질이 나 옛날에 이만해도 했던 것 같아 똑같이 품질이 나쁘지 않아요 요즘에 이게 많이 올라왔어요 옛날 우리가 백원짜리 막 그렇게 뽑던 그거랑 달라요 많이 올라왔어요 사탕반지 그거 상위호환이죠 이게? 어떻게 보면? 그쵸 근데 그 갬성은 없죠 사탕반지에서 주는 옛날 어렸을 때가 떠오르면서 그 풋풋함은 고음 맛은 조금 떨어지죠 USB 16기가 애매하죠 16기가 USB 16기가인데 더 열 받는 거 애매해 그 안에 NPSG가 내가 좋아하는 곡을 넣어놨어 아 아 근데 그거라면 그거라면 오히려 뭔가 메세지가 될 수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USB 꽂았는데 거기 음성 메세지가 있다던지 아니면 음악인데 제목으로 이렇게 일렬로 쭉 넣으면 어떤 편지가 된다던지 뭐 이런 거면 모르겠는데 그냥 진짜 새상품 USB 16기가 새상품 새상품은 메모리 128메가 메모리 용산에서 샀어요 그 뭐에요? 노래도 있잖아요 창작한거에요? 메모리 라는 노래가 있어 개그맨 박희순씨가 예전했던 그래서 당연히 USB가 최악이네요 둘 중에 치면은 제가 갑자기 생각나는 건데 이거랑은 결이 좀 다른데 제 아는 대학교 그 동기 형이 졸업 전에 좋아하는 여자 학과한테 주려고 CD에다가 사랑노래 주제로 된 사랑노래만 잔뜩 담았어요 그런거 많이 합니다 구워서 많이 했습니다 옛날에 옛날에 커버도 만들었어요 제가 예상하는 결말 그 결말은 못들었죠 왜냐면 나랑 학년이 달라가지고 제가 예상한 결말은 CD를 사랑노래를 구워서 줬는데 CD를 다시 선물 받았어 이별노래만 있는거 그것도 정성인데? 그것도 정성이에요 그 정도면 마음에 든다는 뜻이에요 이별노래만 구워가지고 줬다는거 그렇지 장난치는거지 사실 맘에 들어서 아 그래요? 핵실한 메시지가 아니고 어 진짜 아마 모르는 아니 아무 소리나 하는거 같아 예상을 해보는거죠 예상만 저도 머릿속으로만 하는거지 지금 다 알겠습니다 그랬는데요 그랬는데요 줬는데 줬는데 몰랐거든요 근데 그때 당시에 그때 내가 느꼈을 때 되게 옛날 감성이네 이런 생각을 했어 아 근데 그때 당시를 2009년이었으니까 아 2008년이었으니까 2008년 근데 자기가 좋아하는 연인관계인데 자기가 좋아하는 취향의 뭔가를 이렇게 해서 해주잖아요 그게 되게 유치하고 별거 아닌거 같은데도 받는 사람 입장에서는 좋을 수 있어요 아 사람이 마음에 들면 사실은 그렇죠 그게 다 감동으로 오고 그 나를 위해서 보낸 시간이 떠오르면서 그렇죠 사실 선물이라는거는 어떤 선물 받았을 때 이 사람이 야 이걸 선물하기 위해서 고민을 했구나 네 이런게 사실 보이지만 하면 네 갑은 가격 소리도 상관없어요 진짜 맞아요 럭키준빈이라고 하는데 럭키준빈이 뭐예요 아 곽준빈씨 아 그냥 그냥 키크 키 큰 곽준빈 럭키준빈 저는 근데 저는 괜찮거든요 큰준빈 이런얘기 들어도 괜찮은거 아무렇지도 않거든요 저는 뭐 럭키왕 어떻게 보면 또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기 때문에 근데 이 얘기를 하는 투수분들을 박준빈씨가 보면 네 또 뭐라고 하지 않을까 그게 걱정이네요 그니까 아니 저는 동료라는 뜻이에요 그냥 그니까 저는 괜찮은데 네 준빈씨가 괜찮을려나 과구제 과구제 럭키준빈 과구제 큰준빈 큰준빈 좋아요 자 그러면은 여기서 약간 기분 이게 묘하게 기분 나쁘죠 묘하게 뭘까 언제 만든거야 16기가는 진짜 요즘 있어 16기가 있긴 있나 아직 있긴 하겠죠 그냥 문서 문서만 넣으면 사실 넉넉하죠 그래 16기가 실리콘 낭비다 좀 아니에요 뭐 콜링 문구점은 더 작은 버전도 있어요 귀여운맛이 있기 때문에 USB가 더 기분 나쁠 것 같아요 야 32기가면 진짜 사실 옛날이었으면 죽을 때까지 써도 그죠 노래 3메가짜리 그거 그렇지 진짜 영원히 그건데 자 그럼 이거 어떻게 고르시죠 저 USB입니다 USB 최악 최악 USB 가도록 하겠습니다 최악 야 이건 너무 아무거나 망하났네 이게 뭐야 이게 최악의 연예기념선물 월드컵이라고 돼있는 제목 때문에 그렇지 그냥 최악의 상품이라고 해도 맞아 떨어져요 그러니까 최악의 기념일 최악의 2022년 기준 최악의 선물 최악의 선물 월드컵 최악의 뭐 집들이 선물 최악의 뭐 월드컵 초등학생이 만들었나 알콜램프 요즘에 누가 초등학생들이 있었나 저거 진짜 오랜만에 보는데요 그리고 알콜램프가 우리때랑 다르게 퀄이 좀 좋네요 저거 해가지고 신형인거같이 신형 저 위에 알콜램프 알콜램프 목캔디 사간다고 사간다고 알죠 산발이 산발이 알콜램프 목캔디 알콜램프 목캔디 있어요 근데 목캔디는 또 받는 사람이 기분 나쁠 수 있어요 또 캠서? 기분 나쁠 수 있어요 입냄새 난다는거 예를 들면 왜냐면 저거 지금 보니까 허브향이거든요 나 보고 지금 스멜관리하라는건가? 허브향이라는건가? 내 입에서 지금 아가리 똥냄새가 나는 근데 그렇게 치면 이것도 하 나 지금 개멍청하니까 과학적 실험 좀 하는건가? 과학실험 좀 하고 아니 저거는 설명도 할 수 있어요 스토리텔링도 할 수 있는게 아까 얘기했던 인더스트리얼 카페처럼 요즘 조명 금지지하게 나온다 요걸로 써? 조명을 누가 알콜램프로 조명을 해 어쨌든 불은 나오잖아 와 저걸 위치해 조명도 안돼 완전 연소라서 파래가지고 불도 안보여 제대로 근데 아예 암흑보다는 빛이 있을거 같아 느낌있지 하고있으니까 이거 알죠 덮고 한번 열어서 다시 덮어야다는거 맞아요 근데 이럴거 같아 알콜램프를 선물하잖아요 네 선물하고 가버리면은 평생의 기억이 남을거 같아 음 그리고 평생 의미에 대해서 생각해볼거야 그렇지 근데 모캔디는 알콜램프 선물하고 가는길에 차이치어 죽었어 아 너무 무서운데요 알 수가 없어 그럼 모캔디 선물해줘도 차이치면 오히려 모캔디는 모캔디는 입냄새 난다는건가 라는 그쪽으로 확 쏠려요 근데 알콜램프는 알 수가 없어 그치 알콜램프 이거 어디서 구했어 심지어 아니면 난 너의 지니야 뭐 이런 뜻일 수 있잖아요 램프니까 그건 알콜램프가 아니지 어쨌든 램프니까 램프의 난 램프의 요정이다 뭐 이런 의미를 또 담아서 줄 수도 있고 이걸 왜 넣었을까 근데 램프는 한번 붙여보고 싶을 것 같긴 해 재밌.. 좀 재밌잖아 뭔가 불타는게 좀 재밌을 것 같아 이거랑 옆에 라이트를 딱 주고 화장실로 또 가 응 붙이나 안 붙이나 붙이나 칙칙 붙였어 응 아 붙였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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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그렇게 한번 보고 아니면 붙였다가 껐어 근데 와서 화장실 딱 돌아와서 이따 손으로 딱 잡아 봐 아직 열기가 남아 있군 아 여기가 여기가 까매져요 여기가 좀 붙였지 너 방금 붙인거지 아직 열이 남아있어 음 사회실험 하하하하 이건 다 먹고 뭐 이거 선물한 다음에 맨 마지막 선물한 다음에 기분 나빠하면 응 사회실험이었어 아.. 사회실험 하하하하 하하하하 목캔디가 더 최악인거 같아요 저는 음 목캔디가 더? 왜냐면 알코올램프는 최악이라고 하기도 최고라고 하기도 알 수가 없다고 해야되나 뭔가 의미를 알 수 없는 그렇지 뭔가 뭔가 애매해 뭔가 희한해 그냥 근데 목캔디는 정말 성이 없어 보인다 알코올램프는 성이라도 있어 보여 그래도 병이 이뻐 병이 이뻐 병이 이뻐요 저 최신건가봐요 옛날게 옛날거도 이렇게 생기지 않았어요? 옛날게 오히려 이렇게 생겼잖아 옛날게 병이 이뻐서 막 뭐 그 손 그 뭐죠 그 핸드크림? 아니 그 그 알코올냄새 나는거 닦는거 손세정제? 손세정제 같은거 나중에 다 쓰고 담아서 써도 될거 같아 섬세정제가 없어가지고 저기다 담아 쓴다고? 근데 이쁘니까 병이 이쁘니까 갬성이 아니면 작은 작은 꽃 같은거 그쵸? 그래서 이렇게 돌려서 저 심있죠? 이렇게 이렇게 발라서 이렇게 하면은 그 느낌도 좀 있고 근데 목캔디는 약간 깬다 그치 저건 정말 뭐지? 저건 의미가 너무 한쪽으로 편향돼서 해석이 될 것 같아서 그럼 목캔디 올릴게요 목캔디 최악인 것 같습니다 스케치북 이벤트 있잖아 넘기고 세상에서 넘기고 러브 액천리 니가 제일 좋아해 좋아 어 이거 스케치북 이벤트랑 개구리알 개구리알은 뭐에요? 개구리알이 큰거 가지고 노는거 개구리알 그래요? 이게 큰거 아니야? 물 어항에다가 밑에 까는거 아니에요? 아닌가? 아뇨 그냥 가지고 노는거 진짜로? 뭐 말랑말랑해? 그 슬라임 같은거에요? 그냥 이렇게 뭐야 나 총 봤어 아 물에 넣으면 커져요? 어? 내가 알고 있는건 다른데 아 커지는거야? 장난감 아이씨 자꾸 이따 개구리야? 뭐지? 장난감 아 물에 넣으면 이렇게 부푸는구나 얘가 요거 요거 바질씨처럼 개구리알 장난감 최대 400배까지 커져 잘못 삼키면 사망 모기에 먹는거에요 이게? 먹는건 아니고 장난감인데 이렇게 넣어서 이렇게 이걸 넣으면 이렇게 되는거에요 그러니까 아기들이 잘못 삼키면 음 재밌다 이거 400배? 이거는 거다이맥스가 되네 그러면 아니 근데 이거는 너무 갖고 싶은데? 옛날에 이런거 있지 않았어요? 우리 조금만 고질라 이런거 물에 넣으면은 엄청 커지는거 있었잖아 그 옥조나 세면에 넣으면 100원짜리 100원 뽑게 해서 뽑는거 더 성이 없어졌네 옛날 보다 그때는 그래도 고질라 이런것도 있었는데 그리고 실제로 생... 태어나는것도 있었는데 제가 알기로는 태어나는건 시몬키 그 약간 새우같은거 시몬키 요즘에 어떻게 나오는줄 알아요? 알이 있는데 알을 그 거기다 담으라고 그래요 그 뭐지? 그 물에 담가놓으라고요 그러면 이 알이 물에 서서히 녹아가지고 다음날 되면 알을 깨고 아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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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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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니까 뭐가 나와요? 장난감이 엄청 크게 나와 그리고 막 막 부셔가지고 깨가지고 막 발굴해가지고 그걸 또 조립해가지고 막 공룡하는 장난감도 있고 엄청 많다 아 개구리알이 장난감이구나 이거 봐 이거는 슬라임 같고 슬라임 같고 나중에 규리가 나중에 이런걸 갖고 놀거 아니야 가짜 개구리알 신나겠다 엄청 커져 이거 사가지고 하면 네? 참을 수 있어요? 난 못참 난 못참을 것 같아 이것도 실험해볼 수 있을 것 같아 뭐? 저보고 화장실 갔다가 응 물에 넣어보나 근데 이거 좀 시간 지나야지 뿔참이 오래 걸려요 모르겠어 나도 그러지 않을까? 이거는 오래 걸리죠 그러니까 근데 차라리 이런걸 선물할바에 말린 피오코보소 선물하지 근데 만약에 아무거나 이벤지 부는 진짜 경험이 없었다면 그냥 보고 어 젤리인가? 이러고 그냥 그럼 오히려 좋지 먹으려고 하면 아니 이거 장난감이야 서위따게 야 너두처럼 야 아니 먹지마 이거 장난감 먹으려고 딱 가는데 이렇게 먹으려고 손으로 그만 잡으면서 아 왜그래 먹지마세요 어디 양보하세요 그래서 먹지말라고 그러면 서위따 오히려 또 그런 이벤트도 좀 생길 수 있지 어이 소코마데다 아 일본 느낌으로 아아 거기까지다 아 먹으려는데 don't move don't move 미국식으로도 할 수 있다 하이 자 그러면은 요거는 이벤트는 요런거는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해본적 있어요? 넘기기 이벤트 저런건 아닌데 예전에 플래시가 한참 유행했을 때 응 플래시로 그러니까 사진이랑 내가 막 무슨 글같은걸 써가지고 막 넘어가는거야 응 그러면 메일로 딱 보내주는 거죠 그거 진짜 와 미쳐버린 ㅎㅎ 옛날 하드가 검색하다가 튀어나온거 미쳐버린 그거보다 음 이게 미쳐버린 ㅎㅎ 플래시 오랜만에 들어오는데 음악도 거기 막 깔려있어 신지 저는 러브짱 같은건 해봤는데 이거는 안해봤어 이렇게 넘기는건 안해본 거라 저도 살면서 해본 적이 없습니다. 근데 한 번쯤 해보세요. 이런 거. 근데 그러니까 형말대로 이게 요즘에 이런 게 너무 없으니까 오히려 지금이 틈새시장이다. 그래서 한 번 하면 뭔가 클래식한 맛으로 한 번 정도는 괜찮을 수 있다. 아까 했잖아요. 개똥 이러는데. 우리 아까 한 번도 안 보시겠잖아요. 개똥. 개똥도 약했으려면.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런 거지. 그러니까 너무 옛날식 저 방식으로 하면 안 되니까 야 우리 게임하자. 그래서 게임 차 한 번 넘겨. 그 다음에 갑자기? 하지만 내가 널 사랑하는 건? 갑자기 이렇게 넘어오는 거야. 갑자기 문제를 갖추다가 몸으로 말을 하다가 하다가 중간에 변칙을 쓰는 거야. 그러면 만약에 이러고 있었어. 이러고 있다가 봤는데 사랑해 하고 있어. 그렇지. 그러면은. 그렇지. 갑자기 눈물이 나는 거지. 하다가 아이씨. 한 번 계속 가량이 막 찢어진다 하다가. 패스 패스 했는데. 딱 패스했는데 넘기자마자. 얘기 좀 들어줄래? 그렇지. 갑자기 이러고 있는데. 갑자기 이러고 있는데. 기억나니? 갑자기 딱 하면서. 막. 우리 처음 만났날. 그리고 이래 갑자기 넘기면서. 미쳤다. 제 얘기 좀 들어주시겠습니까? 결혼한다 이러면. 명동이야. 어. 명동이야. 조용 조용 조용! 조용 조용! 이러면서 일어나. 그러면은 뭐. 괜찮다? 저는. 개구리알보다는. 아 근데 개구리알이 마음에 들었어. 왼쪽이 최악이다. 맨 마지막에 다 넘겼을 때. 거기에. 그만. 어. 50,000원권이 쫙 붙어있어. 50,000원권이 왜왜왜왜. 쫙 붙어있어. 왜왜왜왜왜왜왜. 그냥. 선물. 선물로. 마지막 이벤트로. 아. 어떻게. 뭐라도 주고 싶은데. 몰라서. 그냥 표현을 어떻게 할지 몰라서. 아 그래. 제일 뭐. 자본주의 사회니까. 돈이 그래도 가장 정성이 있지 않았을까. 가까이서. 가까이서. 가까이서 5만원권 마악 대서 가까이서 봤더니. 파일놀이. 지파일. 5만원 준거 알고 봤는데 500포인트야 공이 되게 많아 500포인트 5억! 5억 포인트 5조! 그것도 유통기한 내일 모레까지야 두개 동시에 못해 한번 쓰면 끝이야 두개 중복해서 못쓰면 자 그러면은 최악이 개구리알 개구리알? 저도 개구리알 개구리알은 개구리알으로 들어가겠습니다 향초 대 토너 에멀전 샘플 호텔에서 하죠? 그렇죠 근데 향초는 선물 많이 하잖아요 호텔에서 가져오는 경우가 있죠 향초는 양끼나 아니면 딥디크 그러니까 선물용으로 많이 나오는 거예요 기념일로 선물을 할 정도까지는 아니죠 보통 근데 예를 들어 바이레도 아니면 딥디크 이런 쪽은 기념일용 선물용도 괜찮죠 나쁘지 않죠 마일론 이런 것들 그러니까 이런 거는 이제 300기념일까지는 아니더라도 한 달 기념일 정도 한 달 기념일인데 예를 들면 뭔가 향초도 종류가 여러 가지잖아요 엄청 많죠 그러니까 향초의 종류에 의미를 담아주면 되죠 예를 들면 제스민이라든가 향에 대한 메시지가 있으니까 한 달 됐을 때 뭐야? 한 달 됐을 때 우리가 처음 만났을 때 언제였어? 에이프릴 아니었어? 에이프릴이야? 에이프릴이야? 뭐 이렇게 딱 하면서 그럴 수도 있고 아닌데? 3월인데? 이러면 이제 헷갈렸다 이러면서 하루가 처음 만났을 때를 왜 물어봐요? 어? 처음 만났을 때 처음 만났을 때 샘플은 처음에는 의아해할 것 같아요 왜냐면 요만한 거 받았어요 그러면 그거 아세요? 진짜 비싼 화장품일수록 작은 거 알아요? 그렇죠 응축이 엄청 돼가지고 진짜 소량으로 해도 완전 수분을 확 땡긴 그래서 여자친구 입장에서 받았을 때 어? 비싼 건가? 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뒤에를 자세히 보자는데 응 그 뒤에 보면 비매용 해가지고 샘플을 막 적혀있더라 응응응 거기만 얼추 증정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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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그럼 좀 근데 향초인 줄 알고 근데 이제 심지어 호텔 어메니티야 근데 어메니티가 더 나을지도 몰라 샘플보다는 어메니티가 더 낫지 쎄 어메니티가 왜냐면 좀 이쁜 것도 많고 샘플이 안 붙어 샘플이라고 써있는 그 글씨 자체가 되게 폭력적이거든 근데 호텔이 심지어 러브 호텔이야 아 러브 호텔 러브 호텔 출장 나갔는데 호텔 없어가지고 그냥 혼자 샀어 이렇게 할 수 있잖아 그치 향초 같은 경우는 너무 밸런스 붕괴라 향초 같은 경우는 이런 거 있잖아요 선물 받았어 음 향초 좋다 딱 났어 근데 시간 갈수록 막 개미가 엄청 꼬여 아니 그러니까 옥춘이야 하하하하 옥춘이야 아 그 과자 그래가지고 어 뭐야 향초인 줄 알았는데 그러면서 또 한번 이야기거리 이야기거리 갑자기 옥춘 할망 보고싶네 옥춘 개맛이 있는데 이건 토너 에멀전 샘플로 넘어갈까요 뭐 이거는 뭐 벨붕이라 토너 에멀전 샘플 아 근데 향초 내가 처음 향초를 보고 충격받은 적도 있어요 선생님 내 친구가 딱 방에 갔는데 향이 너무 좋고 아 뭐 이렇게 방에 향이 좋지 향초야 근데 향초가 내가 뭔지를 모르니까 네 향초가 향초를 모르는 게 창피하잖아 아 그때 당시에 그렇지 당연히 알 줄 알았던 거 양키캔들에서 봤는데 향초 향초 모르는 게 이상하잖아 그래가지고 향초야 그래서 응 어 아 그렇구나 근데 이제 옥춘이야 오 근데 이거는 거기서 그 향초에 딱 향이 너무 너무 색이 나오잖아 그치 너무너무 좋은 거야 너무 좋은 거야 너무 좋아가지고 집에 가는 길에 똑같은 걸 샀어요 아 그때 그때 처음 알아가지고 참 그래요 다 흡수하시네 다 흡수하셔 지금은 사실 여자친구 집에 갔는데 모르는 게 있어 오 나 이거 몰랐는데 뭐 이럴 수 있어 그치 그때는 모른다라는 게 창피한 거야 너무 또 그러니까 솔직하지 못한 게 있어 그쵸 자신을 좀 덮으려고 하고 그리고 사한 다음에 자기가 너무 좋잖아 다음 여자친구한테 선물로 해줄 것 같아 아 그거는 있어요 그런 거 있어 그런 거 있어 어렸을 때 맡아서 너무 좋았던 향이 응 그 사람 때문이 아니라 그 어떤 그 시절에 내가 맡았던 그게 너무 좋아서 그러니까 좀 뿌렸으면 하는 게 있죠 알려주진 않겠지만 찌질의 역사 자 이거 올리겠습니다 에멀... 에멀진스 샘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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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올리고 어... 엽기앙말 엽기앙말 5쌍 다섯쌍 엽기앙말 문구점 뉴스 같은데 안산에서 뉴스 라고 했었거든요 그렇죠 그 지금으로 치면은 아트박스 같은 데나 뭐 그런 거죠 뉴스가 있었다고? 그 상점 이름이 뉴스에요 저런 거 파는데 모닝글놀이 오 그래 모닝글놀이나 막 그 가방이나 뭐 핵... 필기구랑 막 다 합쳐져가지고 그 뭐라고 했지 요즘에는 뭐죠 그거? 막 화장손도 팔고 하는데 올리브영 올리브영 같은 데가 옛날에 그 안산에 뉴스 있었거든요 그런 거 엽기앙말 저런 거 팔면 학생들이 하나씩 사거든요 그치 근데 이거를 기념일 선물로 한다 근데 양말 벗겨진 양말 이라면 아 근데 저 여기서 한 가지 토론 주제 하나 던질 게 있어요 네 제가 주호민 작가님 인스타그램에 댓글을 단 게 있는데 그 이 양말이 출시됐을 때 그 양말을 신잖아요 네 그래서 뒤집으면 벗겨진 거잖아요 네 그럼 이 양말은 신은 건가요? 벗겨진 건가요? 벗... 신은 거죠 벗겨진 걸 신은 거죠 근데 벗겨져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하지만 신었기 때문에 벗은 거라고 할 수는 없기 때문에 벗겨진 걸 신은 거다 벗겨진 걸 신은 거다 벗겨진 걸 신은 거다 벗겨진 주호민을 신은 거다 벗겨진 주호민을 신은 거다 벗겨진 주호민을 신은 거다 그렇죠 아 그러면 해결이 되나요 그쵸 아 지금 신고 계시는구나 약간 메비우스의 띠처럼 해결이 안 되고 있었어요 아 그러니까 이제 앞으로 막 인지 부조가 걸리지 마시고 아 나 이제 양말 신었구나 하시면 그럼 될 거 같아요 자 요것도 나쁘지 않아 요거 털 요거 저거 빨면 어떻게 되지? 트럼프 머리 엽기 양말 이런 거를 동대문 이런 데 가면은 진짜 진짜 많거든요 다양하게 많이 열기도 다 있어 정말 열기도 안 막 연사마부터 시작해서 다 있어 진짜 머리카락이요? 아니 뭐 저런 것도 있고 엽기 양말이 진짜 많아요 뭐 뭐 튀어나오고 이렇게 쫙 깔아놓고 쫙 깔아놓고 정신이 없어 근데 싸 심지어 그리고 열개 사면 또 막 몇 개 더 껴줘 막 집어 그러니까 막 집는다고 막 집어 내가 언제 트럼프 신어보겠냐 하면서 막 집어 그렇죠 집에 갖고 오잖아요 안 이뻐 안 신어 안 신어 안 신어 살 때는 너무 좋았는데 제가 거면 안 신어 근데 이런 거 막 만들려고 창피해 큰 용기 갖고 지나야 돼 큰 용기야 이거 막 오해할 수도 있죠 막 살짝 바지 아래 막 살짝 털 같은 게 삐져나는데 아니에요 이거 트럼프입니다 이렇게 할 수 없어요 매번 여기 바지 밑으로 털이 약간 까꿍 정도 제 제 털 아니에요 트럼프 머리카락이에요 할 수는 없잖아 아니면 뭐 아무렇지도 않게 그냥 그냥 이럴 수 있죠 뭐 좀 긴데요? 염색했어요? 염색했어요? 아 오히려 뭐 뭐 그 어떤 모가 모가 이렇게 여기까지 내려오게 좀 긴데 염색했어요 아주 금발이에요 이렇게 자 왼쪽 물티슈는 아까랑 결이 좀 비슷하죠? 화장솜하고 좀 물티슈를 왜 넣은거야? 꽃푼젤이래요 꽃푼젤 꽃푼젤 미쳤다 꽃푼젤 꽃푼젤이 뭐야 그러니까 이게 털이 길어서 여기까지 내려온다고 하니까 꽃푼젤이 물티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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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떻게 보십니까? 별로? 물티슈는 이제 내가 두개 중에 뭘 받았어요 화장솜이랑 비슷한 수준 아니에요? 비슷한 수준인데 화장솜이 좀더 열받아 사실 그쵸 그렇긴 하죠 둘이 붙여놓고 싶네요 그거 아마 올라갔잖아요 그쵸 올라갔죠 맞나겠죠 근데 물티슈가 예를 들어서 한 1, 20년 전이에요 그러면 어? 크게 의미가 조금은 있어요 왜왜왜왜 그때는 물티슈가 지금처럼 막 개당 막 지금 막 천원하고 막 이러잖아요 그 때도 쌌어 무슨 1, 20년 전에 물티슈가 뭐 엄청 귀했는 줄 아네 그래도 지금만큼은 아니지 않아요? 아니야 나 그때 자취할 때 물티슈 다 닦았어 근데 그때는 있는 게 뭐 무슨 씨 뭐죠? 그 하늘색에 있고 하얀색에 병자호랑 끝나고 온가요?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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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제일 많이 쓰는 뭐지? 편의점 파는 거 그거 정도밖에 없었잖아요 크리넥스 이런 거? 뭐 어떤 거 뭐 있지? 제일 많이 파는 거 수혜수? 그냥 브랜드가 어디 깨끗한 나라 응 깨끗한 나라 저런 거 한두 개 정도 밖에 없었어요 Let's get it 아니 뭐 한두 개 있어도 비싸진 않았고 귀하지 않았어 어느 순간부터 자취하는 애들 다 저거로 다 닦았어 근데 확실히 요즘에 좀 더 부담없이 막 쓰는 거 같긴 해 진짜 많아졌죠 그렇지 아껴가면서 썼던 느낌인데 뀨빵이 생기면서 뭐 진짜 더 흔해지긴 했지 엄청 흔해졌죠 비교적 아무튼 뭐 물티슈 갑자기 생각이 나네요 제가 뀨리를 만나러 갔는데 어 물티슈랑 여기 옆구리에다가 물티슈랑 분유를 끼고 아이를 기다리면서 그 신생아실 앞에서 기다리고 있어야 되거든요 아 그거 설레 설레 설레보다도 되게 이상해요 그 기분이 아 물티슈를 꼭 들고 있어요 들고 있어야 된다 물티슈를 들고 있다는 게 너무 이상하지 않습니까 아이를 기다리기 위해서 물티슈 그러니까 기분 준비물입니다 그렇죠 남편들 준비물이에요 물티슈랑 물티슈랑 그러니까 뭐 분유는 자기가 선택하기 나름인데 이제 아기가 처음 먹여야 되니까 거기서 주긴 하지만 더 좋은 분유를 자기가 먹이고싶으면 갖고 오야 되거든요 들고 서있어요 자기가 서있어 이렇게 나올 때까지 이렇게 물티슈랑 화장실 다녀오세요 어떻게 알았었어요 나도 갔다 올 거야 어떻게 알았었어요 그냥 저 느낌이 있잖아요 다녀오세요 제가 지금 16강까지 이거 16강까지만 버텼다가 갔다 오려고 그랬거든요 네 어떻게 알았지 그냥 제 마음이에요 샘나? 안 그래 아니에요 자 다녀오시고 갈 때도 다녀오시고 어떻게 알았지? 아니 이렇게 전해져요 찌룩내가 나요? 아니 아니 나 좋은 향 나는데 아니 왜요 혼자 왜 이렇게 냄새 되게 민감하네 냄새 그 어떤 냄새 오해를 못참네 어 어 어 배는 하에 발은 까매 하도 노출해서 밸런스보드 어 오늘 방송 많이 했다 응 월드컵 끝나고 가야겠다 하다가 뭐 하나도 이거 하루 이틀만 하면 들어요 그러니까 종수가 하루 이틀도 안 한 거야 종수가 종수가 하루 이틀도 안 한 거야 이거 종수가 하루 이틀도 안 한 거야 종수가 하루 이틀도 안 한 거야 아버지는 나를 셨지 인생을 즐겨라 자 드신 것들을 미리 기다리는 동안 빼놓겠어요 1만 끝나면은 이제 리즈신으로 돌아갑니다 얼마 안 남았어요 안 드시나 이제? 안 드시겠지? 이것도 빼야지 저 위에 저 커피도 뺄까? 네 뺍시다 빼고 이것도 빼고 빼놔 빼놔 아 이때 다른 콩고 앗 앗 이때 빼놔 그냥 인상 이때 김치매김치 기억나세요? 기억나요? 어? 이거는 계산 고추축제 때? 제가 그 가이드 역할을 맡아가지고 이야 이 추억의 물건을 또 축제로구나? 사랑에 매 사랑에 매에다가 붙여가지고 깃발로 제가 썼었어요 맞아요 고추킨거 소영이가 그려준거 고추축제가 안되니까 이렇게 이렇게 축제로구나 를 아직도 마음속에 간직하고 있다라니 안버렸어요 이걸로 제가 이거 시즌2 안갈 수가 없겠다 우리 축제로구나 고추투어 왜? 축제로구나 이거 시즌2 안갈 수가 없어 항상 새겨놓으려고 잊지않고 제가 침창맨님이나 루빈 작가님이나 아니면 뭐 풍이형이나 이렇게 작가님들이랑 만약에 뭐라도 같이 하는게 저는 늘 행복하고 좋거든요 네 축제로구나는 생각을 좀 해봐야겠다 아뇨 안할 것 같아요 어? 생각도 아니고? 네 의형 그냥 아니 왜냐면 난 이렇게 전에 들은게 있으니까 하도 겁먹었구나 예예예 막상 하면 다 추억이 돼 우리가 늘 얘기하는건 축제로구나 밖에 없어 나중에 나중에 다 사람이 하는 일입니다 나중에 죽을 때 축제로구나 밖에 생각이 안날걸 그래서 더 겁나는거야 내가 뭐만하면 또 체로구나가 나오니까 또 제로구나가 나오니까 그렇죠 아 저 정도의 파괴력이었구나 가 점점 더 느껴지는거죠 나중에 만약에 이제 우리 중에 나랑 홍민이랑 말란이랑 윤수 중에 누군가 한 명이 먼저 좋을거 아닙니까 그럼 나머지 세 명이 장애식장에서 축제로구나 얘기 안 할 수가 없어 그치 백퍼합니다 백퍼합니다 백퍼 관련자들 모이면 무조건 그 얘기를 하니까 그 다음에 저거 갖고 갈거야 교회사람 고추축제 저거 종이 쓰잉가 그려준거 백퍼 고추축제 왜 백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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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가 이번에 그 가잖아요 금요일날 아 맞아요 백퍼 그거 지금 왔어요 옷이 입어보라고 무슨 옷이요 뭐가 와? 교복 몸에 맞나 안 맞나? 아 왜냐면 제가 네이버나우 프로그램을 하나 하게 된거에요 됐는데 그 개그맨 김용명 형님이랑 같이 그 보건교사 아는형이라고 아는형이 아니라 아는형이라고 해서 그 프로그램을 하나 해요 모르는형 아는형 할 때 아는형 네 생방으로 해서 하는데 거기 첫번째 게스트가 심창민님이라고 전달을 받은거에요 오 그래서 제가 그냥 뭔가 나우 쪽에서 섭외가 들어와서 하신건지 아니면 그래도 제가 하는거라고 흔쾌히 나와주신다고 하신건지 그게 나 너무 궁금한거에요 만약에 후자라면 아 괜히 또 저기 스케줄 막 또 아 그렇게 안가도돼? 그러기에는 이제 공지가 너무 되고 이랬으니까 아 아니요 가고싶어서 가는거 그니까 괜히 죄송해 왜 죄송해요 죄송할짓을 왜 해 그러니까 가고싶어서 가는건데 애초부터 제일 좋아하는짓을 하지 말았어야지 재밌을텐데 지금 와서 죄송하면 뭐하냐고 근데 1회가 힘들잖아 1회가 근데 그 1회 나와주신게 너무 미안하더라고 왜냐면 1회가 진짜 어렵잖아요 왜냐면 하는 사람도 잘 모르니까 그렇지 게스트는 사실 놀다가야되는데 같이 고민하고 같이 고민하고 인물사전 2,3회를 제가 봤거든요 뭐 예린씨 나온것도 보고 우지씨 나온것도 보고 저도 한결 편해졌잖아요 익숙해져가지고 장소가 다른 프로 같던데 그니까 이게 좀 약간 아쉬웠을 것 같아 그 생각이 나더라고 나도 라면꼰대 할때 이제 챔퍼폼 같이 처음 했잖아요 우리 1회 했죠 해본 다음에 다시 이제 다같이 긴급소집을 하는거죠 아 이거 너무 과자 났어요 하여튼가 그니까 형이 그다음부터 편하셨죠 우리 하고나서 1회가 힘들어 그냥 똑같이 하던데 근데 그러기에는 제가 제가 갔을 때마다 그냥 이렇게 가죠 우리 계속 제가 갔을 때마다 시즌2였고 중반부였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무것도 안 잡혀있었어요 아 그냥 원래 그냥 프로그램이 특성이구나 근데 그 맛이죠 그 맛 알겠습니다 저는 마실게요 너무 많이 마시면 안되니까 물 마셔야 돼요 근데 또 제로구나는 축제로구나는 시즌2를 진짜 하셨으면 좋겠어요 이제 추억 고갈되지 않았어요 좀 추억은 왜냐면 했던 얘기 또 하고 했던 얘기 또 하고 근데 추억은 계속 그 또 각색이 되기 때문에 없던 것 같은 데서 추억처럼 지금 얘기해야 되고 있거든요 했던 얘기를 또 하는게 하는 입장에서는 되게 각색도 되게 좋은데 들으시는 입장에서는 했던 얘기를 또 하고 또 하고 이러면은 새로운 얘기가 소스가 또 필요할 수 있으니까 갓제로구나 를 툴을 하셔서 축제로구나 얘기를 할 때 만큼은 정말로 우리는 어 이거봐요 다 시청자분들 생각 안하고 얘기합니다 그냥 진짜 그냥 좋아서 그냥 즐거워서 하는 얘기에요 이거만큼 차 드실거에요 차? 어 나 차 주세요 저는 요거면 될 것 같습니다 안 드세요? 네 운이 좋으시네 디아블로 차인데 오우 예스 디아블로이 아우 우리들의 블루스 어제가 마지막이었는데 아 씨 나 지금 마지막에 볼 생각이 지금 두근두근합니다 우리들의 블루스가 뭐에요? 아 요즘 드라마 최고입니다 노희경 작가님 거 있어요 아 진짜 최고야 최고 너무 너무 대박 너무 배울게 많은 드라마 노희경 작가님 작품을 그 사세도 참 좋아했고 아 저거죠 그 사세? 참 되게 그결 바람이 분다 그결 바람이 분다 요즘에 그 우리들의 블루스랑 나의 해방일지 두개가 거의 지금 뭐 이제 그죠? 쌍구마차로 현재 투탑이죠 현재 투탑 사람들이 이미 다 끝났지만 이제 서로 이제 막 이렇게 한다며 근데 내가 이제 나는 사실 나의 해방일지를 처음에 이렇게 보지를 않았거든요 아예 안 봤어요 그리고 이제 우리들의 블루스는 다 볼 시간 없으니까 우리들의 블루스 봤어 보다가 이제 아는 형한테 친한 형한테 친한 형한테 형 우리가 너무 재밌다 그 형한테 나의 해방일지를 보거든요 야 나의 해방일지 그니까 너무 나의 해방일지를 보는 사람들 그 형뿐만 아니고 너무 그 부심이 장난 아니야 나의 해방일지 나의 해방일지를 보는 사람은 다른 드라마를 보지도 않았는데 일단 밑으로 보는거야 나의 해방일지 미만잡이다 음 음 그러면서 막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야 아니 우리들의 블루스도 안 봤으면서 무슨 그런 얘기를 하냐 막 하는 거야 근데 나의 해방일지를 내가 좀 처음에 나 지금 되게 재밌게 보고 있는데 처음에 약간 좀 진입이 좀 쉽지 않더라고 진입 장병이 좀 약간 너무 슬로우 템포야 그래서 아 형 나 지금 한 이해까지 봤는데 좀 잘 모르겠는데 그러니까 그러니까 넌 우리들의 블루스나 보라고 이러더라고 치킨 렌치네 열받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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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드라마의 치킨 렌치네 그러니까 그래가지고 그래서 보기 시작했어 열받아가지고 와 막 보는데 한 3회까지 잘 모르겠더라고 막 추앙 얘기도 나오고 막 하는데 치킨 렌치 보다가 치킨 렌치 지금 10화쯤 넘어가니까 재밌게 시작하더라고 아 재밌어 아 재밌어 그리고 재밌고 아 아 이게 진짜 약간 보면서 뭔가 드라마 문법이 아닌데 응 현재 드라마 요즘 드라마 트렌드 아니에요 근데 잘 만들었다 확실히 저도 아 지금 둘 두 개를 저도 다 못 봐서 보고 싶은데 네 나의 아저씨보다도 약간 진입하기가 쉽지 않아요 음 저도 그거 기대하고 딱 봤거든요 근데 조금 그러니까 막 집에 아기가 누워서 모빌 보고 있으면서 막 모빌 음악 나오잖아요 네 떼리리 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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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나오면서 이거 나오면서 같이 볼 수 있는 드라마는 아니야 음 나의 해방일지는 근데 우리들의 블루스는 나와도 볼 수 있거든요 아 나의 해방일지는 약간 컨디션 좋을 때 그럼 어디서 볼 수 있어요? 나의 해방일지는 넷플릭스에 둘 다 있어요 엔딩 나왔어요? 그럼요 다 끝났어요 끝났죠 이제 나의 아저씨랑 뭐가 더 재밌어요? 저는 아직 지금 이제 10화까지 봤거든요 나의 해방일지는 네 네 그러니까 아직은 나의 아저씨가 좀 더 그거죠 아 마지막까지 봤으니까 우진 님은 저는 마지막 드라마가 빈센조입니다 아 센조? 역센조 센조 어땠어요? 재밌었어요? 저는 역센조 재밌었어요 역센조 재밌었고 센조 더 나온다고 하던데? 그게 재밌었어요 역센조로요? 제작하세요? 아뇨 센조 속편 나온다고 하던데? 빈센조는 그게 그냥 좋았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드라마 특성상 악인을 뭐 원래 보통은 이제 정말 16부 동안 미친듯이 쫓아서 겨우겨우 잡으면 고작 해봐야 겨둬서 들어가는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제 빈센조는 그게 아니니까 어떻게 막 죽여요? 그냥 조져버리니까 죽여? 그런 어떤 사이다 그런 것 때문에 살인해요? 살인? 죽이는지 안 죽이는지는 전 모르겠어요 여러분들 뭐 혹시 또 못 보신 분들이 있을 수도 있겠지만 그렇군요 아 무서워 아 그 속 시원함이 있어요 악에 대한 속 시원함 내가 아프잖아 막 막 괴롭히면 아 근데 앞에 하도 깐쩍거려가지고 악인들이 나 그 못 보겠어 그 아픈 거 재밌어요 내가 다 아퍼 내가 다 아퍼 요즘에 고구마를 못참더라 시원시원해야돼요 그러니까 요즘에는 어떤 컨텐츠든 웹툰도 마찬가지구 고구마가 조그마를 느끼면 조그맨 고구마 고구마에 조그마 요만큼이라도 1강에 들어가면 그걸 못참더라구 지금 우리 월드컵 안하고 월드컵 안하고 지금 이거 잡담하고 있는 것도 고구마 지금 시청자입니다 트렌드 뭐 또 바뀌겠죠 그렇죠 100% 왜냐면 물리면 바뀌어 물리면 그러니까 사이다 임기점까지 갔거든요 사이다 이제 질병고구마 고구마 질병은 또 사이다 그렇지 사이다랑 고구마랑 또 섞었다가 꿀고구마였다가 호박고구마였다가 반고구마였다가 여러가지 고구마도 나오고 자 그럼 계속 이어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취약이 연예기념일 선물 월드컵 32강 열두번째 매치 물티슈 대 역기 양말 5쌍은 아무래도 물티슈가 더 취약이죠 취약이지 않을까 자 요거 한번 읽어주세요 자기개발서 대 오이향비누 군대 생각이 나니까 오이향비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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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기개발서 선인장 알아요? 몰라 선인장 때 아니야? 군대 근데 다 오이비누를 주나? 아 선인장이 있었는데 근데 오이비누는 그 저 브랜드 하나인가? 여러 브랜드가 아니 여러 브랜드 여러 브랜드 있어요 근데 만약에 오이비누를 근데 왜 앞에 오이일까? 예를 들어서 오이비누를 시원해 시원해 오이비누를 샤넬에서 만들었어요 네 샤넬에서 만들었어요 아까 제가 그 핸드크림처럼 그런 쪽으로 해서 그 상품으로 해서 샤넬에서 만약에 오이비누를 만들었어요 그러면 주면 괜찮지 않아요? 좋죠 왜냐? 샤넬 브랜드가 가지고 있는 그 폭력성이 있으니까 그리고 러쉬 최소 러쉬 러쉬 러쉬에서 오이비누 사서 줬어요 괜찮지 않아요? 아니 러쉬 건 괜찮지 좋지 러쉬 건 좋죠 센스 있지 러쉬 비싸 샤넬 거잖아요? 샤넬 저 케이스도 안 버려 그렇죠 세워놓죠 샤넬 샤넬 이렇게 뜯은 부분을 다시 본드로 다시 붙여 화장실에 세워놓지 러쉬 이런 데서 사주면 오이향 비누여도 괜찮지 않아요? 자기개발서는 좀 약간 또 오해의 소지가 있죠 의도랑 다르게 또 해석도 잘못하는 여자친구면 지금 뭐 니 기준에 내가 지금 모자라다는 뜻이 자기개발 좀 해라 이게 근데 이게 계속 공통적으로 나오는데 여자친구든 남자친구든 남자친구가 이거 받아도 갑자기 막 해가지고 뭐 꿍하지 않고 화내는 법 이렇게 보내면은 소인배를 벗어나는 법 어 이렇게 하면 기분 나쁘죠 사실 자기개발서의 말로 누가 선물해주는 거에서 피해야 될 책 중에 하나인 것 같아 아니면 뭐 싸움을 피하는 법 막 이런 거 있잖아요 싸움을 피하는 법이요? 포신소책이 포신소책이요? 포신소책이 지랄을 누르는 법 막 이런 책이 있으면 욕 줄이는 법 그런 거 있으면 아예 메시지 자체를 그냥 주는 거니까 이거 어때? 그냥 크리티컬하게 맞춤법 서적 맞춤법 서적 보라고 맞추라고 제발 맞춰 그리고 여기다 포스트 제발 맞춰 저기 제발 맞춰 그래서 예를 들어서 원래 여자친구가 그 뭐죠? 맞춤법 뭐 있죠? 그 죽어침입죄 막 이런 거 죽어 죽어 죽어서 이제 침입하면 죽는다 뭐 해서 뭐 덮집회의 덮집회의 덮집회의도 있고 덮집회의 뭐 이거 이거 OMR 카드 오해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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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해 말 카드 뭐 그런 걸로 알고 있으면 일치 얼짱 일치 얼짱 많아요 저거는 이제 스트레이터를 때리는 게 아니라 옆구리를 때리는 거지 그런 사람한테 이제 외승모도 있고 그 사람한테 그 맞춤법 책을 주는 거는 대놓고 엿 먹어야 하니까 그쵸 그래서 저는 오히려 자기계발사가 더 최악인 것 같아요. 저는. 오이형 비누는 만약에 샤넬이나 이런 데 브랜드에서 나온 게 아니고 저거라면, 요거라면. 저거라면? 이게 딱 그냥 실용적인, 딱 합리적인 가격의 비누라면? 그렇게 해서 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남자친구가 오이형 비누를, 저 오이형 비누를 향을 내가 좋아한다, 너무. 저건 저렴하지만. 오이 마사지도 막 하고. 난 저 향이 너무 좋아서 네가 오이형 비누로 씻으면 그 향을 내가 맡고 싶다, 약간 향수처럼. 그렇게 많이 물러나서 그렇게 얘기는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기계발사는 너무 대놓고 저격. 최악이네요? 오이보다 자기계발사가 더 최악이네요? 저는. 나도 자기계발사도 더 최악인 것 같습니다. 오이가 사실은 만만치 않은 그건데 상대가 자기계발사다 보니까 올라가 버리네요. 그리고 앞에 너무 개같은 게 많이 나와서 저 오이비누가 선정. 강웅도 안아. 강웅도 안아. 강웅도 안아. 탈모샴푸대 물먹는 새. 물먹는 새는. 물먹는 새 진짜 귀엽습니다. 물먹는 새는 귀여운데. 장난감이에요 이거. 물먹는 거 이렇게. 그냥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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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움직이는 거야 이렇게? 네. 물먹는 거. 음. 물먹는 거고. 탈모샴푸는. 탈모샴푸는 오히려 괜찮을 것 같은데. 나도 탈모샴푸는 좋을 것 같은데. 왜냐하면 탈모샴푸는 이미 본인도 인정한 상황일 거니까. 왜냐하면 그리고 요즘 샴푸는요. 10개 중에 9개가 탈모 방지라고 적혀 있어요. 먹는 거 찾는 게 더 어려워. 그러니까 화장품에 주름, 수분, 미백 효과 있는 것처럼 모든 샴푸에 거의 다 탈모 효과에 대한 방지가 있기 때문에. 영양분을 집어넣기 때문에. 뭐 그거다 하면 되죠. 나 알고 보니까 탈모 예방 샴푸가 아니고 탈모샴푸야. 아예 그냥. 아니면 이름이. 모바일 건강에 안 좋아. 이름이 아예 TALMO야. 그냥 아예 탈모용으로 나온 탈모샴푸. 제모샴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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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모. 제모샴푸 라면. 제모샴푸 라면? 오히려. 오히려 수지 너무 많아서. 자 그러면. 뭐 둘 다. 마지막. 아니 이게. 15번째 매치는 무난해요. 두 개 다. 그냥 그렇죠. 근데 물먹는 새는. 좀 약간 기분이 좀 안 좋을 거 같아요? 장난 나는 거 같아요? 아니 이게 아니라. 사서 준 거 같지가 않아요. 집에 있는 거나 갖다가 포장해서 준. 그리고 물을 어차피 따라놔야 되잖아요. 저만큼. 저거. 그냥 입고 저게 어차피 오브제잖아요. 올려놓는. 여름 같을 때. 물 떠나고. 기능이 뭐야 기능이. 그냥 그냥. 장식품이에요. 물 이렇게 딱 올라와 먹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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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먹고. 근데. 이거. 근데 이 생각들. 물이 썩어요 진짜. 근데 만약에 딱 봤잖아요. 나 그. 이거 선물로 딱 봤어요. 물 먹는 새를. 그러면 기분이 이럴 거 같아. 얘가 지금. 이거 나를 생각하고 사온 게 아니고. 벙고차에 갔는데. 스톱. 스톱 하라고 한다면서. 아저씨 알죠? 아아. 스톱. 스톱. 저거. 아니면. 이거 이거 이거. 어. 총. 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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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같은 거야. 나 지금. 이게 너무 감. 감성이. 그렇지. 응. 이거 그렇잖아요. 탈. 근데. 왠지 탈모 샴푸도. 집에. 엄마 나 이거랑 갖고 갈게. 2 플러스 1. 2 플러스 1. 엄마 나 이거랑 갖고 갈게. 엄마. 뭐. 샴푸. 그거 왜. 왜. 나갔어 이미. 아빠 써야 돼. 아빠 써. 내 이 남자친구도 몰랐어. 몰랐던 거야. 그냥 샴푸라서 가져온 건데. 줘보니까 여자친구보다. 탈모. 이렇게 되는 거야. 근데 이거 어때요. 이렇게 있잖아요. 샴푸가. 이렇게 있죠. 샴푸. 샴푸. 이렇게 있는데. 나 케라시스 참 좋아했는데 어릴 때. 이렇게 있는데. 두 개 다 있어. 여기 붙다. 두 개가 묶여져 있던 이. 비닐이. 아아아. 랩이. 랩이 반만 있어. 이게 있으면 어때요. 이 채로 주면. 하나인데. 그것도 그런데. 하나인데. 심지어. 심지어. 여기가. 올라가 있어. 아아아. 이미 썼어. 아아아. 왼쪽으로 세 번 돌렸어. 돌렸어. 돌려가지고. 여기가. 미끄러워. 그래서. 받았는데. 보통. 꾸빵에서 시키면. 잘못 빼더라면. 많이 새 있거든요. 끈적. 깨졌어. 끈적하게 새 있어. 진짜 많이 새 있거든요. 새 있어. 뜯겨 있고. 빠져 있고. 이건 어때. 아예. 리필용. TS 리필용이야. 근데. 요만큼만 뜯었어. 피존처럼. 피존처럼. 살짝 뜯어서. 충전만 해놓고. 요만큼. 반절 썼어. 살짝. 티 안나게. 요만큼만 뜯어서. 여기를 좀 빼내고. 요만큼. 그리고. 여기. 화장실. 오래. 요만큼만 뜯어서. 물. 때. 있잖아요. 아. 있어. 심지어. 이게. 대용량이라. 3kg. 커서. 커서 커서. 큰거 좋은데. 근데. 무거울까봐. 무거울까봐. 1kg만 넣어줬어. 좋다. 나쁘지 않아. 그리고. 요게. 이렇게. 이렇게 돼있어서. 아. 잘못했다. 이렇게 돼있어서. 포스트먹고. 이렇게. 그걸 붙여놨다면. 아. 그거. 그거 아니면. 시리얼 먹고. 집. 집어넣는 거 있어요. 이렇게.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서. 집. 이렇게 해서. 집. 어. 그걸로 집쳐져 있다네. 옆으로 이렇게 해서. 이건 뭐 양반이지 뭐. 저거 해주면 좋지. 필요한데. 이렇게 해서. 하면 좋지. 아니면. 아니면 이제. 이. 이 샴푸긴 해요. 이 샴푸긴 한데. 이 샴푸가 꽉닥쳐있는 줄 알았어. 닫혀있어가지고. 비어있어. 근데. 물이랑 섞어놨어. 흐흐흐흐흐흐흐흫. 반 이상 써가지고. 술에 물 탔어? 물에 섞어가지고. 흔들어 물에 섞어 놔가지고. 흔들어 물 섞어나가지고. 거품이 좀 많이 일어나있어. 물에 섞어서 흔들면은. 물에 섞어서. 흔들면은. 마지막이라는 거죠. 그렇지. 이게 이게. 이게 이미. 얘가. 얘가 이미. 하도 통에서. 왔다갔다 많이 했어요. 물을 계속 넣어야 돼서. 그래서 얘가 많이 왔다 갔다 해서 여기 많이 이렇게 한 흔적이 있고 여기도 바닥에 붙어있는 게 물을 집어넣어서 흔들어가지고 마지막까지 온 거죠. 여기 위에는 그러면 다 여기는 공갈 샴푸인 거예요. 알죠? 거품으로 이렇게 해가지고. 실제는 이만큼만 있고 물. 그리고 이제 이런데 보통 옆에는 피부 여기 바깥에 물때가 좀 껴있어. 그치. 물때가 좀 껴있어야 돼. 그리고 이거 선물할 때 같이 이것도 같이 주면 좋을 것 같은데. 이렇게 화장실에 세면대가 이렇게 있고 이렇게 있고 거울이에요. 여기에 장이 이렇게 있잖아요. 여기에 나무장에다 못을 박아가지고 집게 있죠. 이렇게 생긴 집게. 이걸 걸어놓은 거야. 여기에. 그래서. 치아 거꾸로 해가지고 이렇게 집게에다 걸어서 못에다가 하는 거 같거든요. 여기다 더하기. 큰 집게로. 여기다가. 스폰지? 샤워볼이에요. 샤워볼인데 오래 썼어. 그래서 여기가 이게 원래 이렇게 매듭이 져있어야 되는데 이게 하나씩 떨어져있어. 이렇게. 다 시리. 시리. 그러니까 이게 양쪽이 묶여있어야 되는데 풀려가지고 이렇게 풀려있어. 좋다. 그거 좋네. 이거랑 그거랑 TS 대용량하고 같이 해가지고 주면 그거 하면은. 빈티지 3중 세트 해가지고. 빈티지 3중 세트 물먹는 새 이길 수 있다? 없다. 요즘에 인더스트리얼 감성 유행한다고. 있다 없다. 하아 물먹는 새를 이긴다? 그 세 개면 이길 수 있다 없다. 트리니티 포즈 이길 수 있다 없다? 근데 그정도 정성이면 이겨 마땅하다. 이게 맞아. 요건 어때요? 면도날인데. 몇개 배웠어? 아니. 4개 다 들어있어요. 근데. 3개는 녹슬었어. 쓴거야. 다시 껴놓은거야. 버리기 싫어서 여기다 놓고. 이거 하나 남았어. 하나 남아서. 그리고 몇개는 짧은 털들이 껴있어. 털보다는 그게 껴있어. 거품이 하얗게 말라붙어있어. 보통은. 그리고. 비누에요. 근데. 도브에. 지워졌어? 너무 맛있어서? 여기 위에 살짝 쓴거야. 쓰면 그렇게 되지. 근데 그걸 줘. 선물로. 이걸 선물로 줘. 여기 약간 젖어있어. 종이. 종이. 그 도브 종이. 자. 제가 여기서 끊겠습니다. 여기까지 가십시오. 지금. 지금. 여기부터 갈리잖아요. 알겠어요. 제가 마지막에. 진짜 마지막 꿀팁 하나 드리고 끝낼게요. 면도기 있죠? 제가 면도기를. 그. 쉐이빙폼을 안 써요. 비누로 해. 네. 근데. 왜냐하면 귀찮아. 이걸 하는게. 그래서. 면도기를. 사이에. 비누가 어있다? 이거를. 여기 도브에다가 문질러. 문질러서. 내가 여기 살을 안 바르고 그냥 해. 그렇지. 엄청 편해요. 그럼 엄청 편해요. 엄청 뜨거운 물로 일단. 날을 달구고. 이렇게 하면 엄청 편해요. 바로 가면 돼. 근데 이거 하다보니까. 비누로 해요. 욕실. 빈티지 3중 세트들이 엄청 많이 떠오르네요. 좋습니다. 모든 욕실이 다 비슷해요. 좋습니다. 자. 그래서. 물먹는 새. 아. 더 최악이라고요? 최악이다? 아. 이게 실용성있다. 정들었구나. 맞아 맞아. 그런 것 같아. 왜냐면 탈모 샴푸는 주면서 어? 탈모 기능이 있었네? 이러면 돼요. 몰랐어. 그냥 샴푸인 줄 알고 샀어. 물 먹으면서 올리더라고요. 탈모 샴푸면 더 좋지 뭐. 오히려 더 좋은 거. 기능이 있는 거니까. 가글. 가글 때. 내가 직접 쓴 너를 위한 노래가서 연주. 야. 근데 오른쪽은. 오히려 뭐 근사하다. 멋있데요? 근데 이게. 연주까지 하시면 끝 아니야? 이게. 오른쪽 이게. 만약에. 전공자나. 아니면 음악에 그래도 일가견이 좀 있는 사람이 이거 했어. 그러면. 괜찮을 수 있어요. 근데. 어디서 뭐 누가 하는 거 봤어. 그래서. 처음 해보는. 지금 약간 배꼈어. 뭐. 그래도. 죽을 만큼 보고 싶었던 너를. 막 이렇게 바꿔서. 어? 좋은데? 좋은데요? 감동적인데? 뭐 이렇게 가요. 좋은데? 네. 나는 행복합니다. 이렇게 계속. 나는 행복했었어. 하지만 너를 만나 더 행복해진. 내 삶은 너무 좋아. 막 이렇게 가는 거예요. 좋은데? 가지 마라. 가지 마라. 가지 가지 한다. 너도 참. 가지 가지 한다. 나도 참. 나였으면. 어. 그대 나랑 하는 사람. 나였으면. 미쳤다. 오plin은 말은. 오우아화어야. 너무 좋은데? 막 이렇게 가요. ättre. 옛날에 박성훈 님이 하는 개그 콘서트 뮤직 개그 보는 것 같아. 그렇지. 오빠맛에. 만약에 그런 식이야. 그러면 조금 연주를 하는데 연주를 실로폰, 트라이앵글로 연주해. 형 그런 건 귀여운데 기타를 하는데 못 잡아 코드를. 연습도 어느정도 하고 오든가 못 잡아. 근데 알죠? 예를 들어서 수잔 이렇게 불러. 수잔 이렇게 불러. 심지어 옆에 코드를 이렇게 써놨어. 근데 그런 거 다 붙어도 분위기 다 깨지죠. 이거는 여기 있을 게 아닙니다. 그렇지. 눈이 열리네요. 보는 사람들이. 그래도 귀여워. 그래도 귀엽습니다. 그래도 귀여워요. 근데 가글은. 좀 성의 없죠? 이거에 비하면. 이거 바로 올리죠. 그렇죠. 가글 합시다. 뭐 고민할 것도 아니야. 아무리 깎아내려도 가글이 이긴 하네. 그렇죠. 에어팟인 줄 알았던 차이팟. 아 차이팟. 비눗방울. 어? 비눗방울 저거 재밌는데. 야 근데 이거 차이팟은 너무 크리티컬 데미지인데. 이거 야. 이거는. 이거는 진짜. 이럴 수 있어. 되게 불쾌할 것 같아. 왜? 짭이라? 어. 차라리 그냥. 차라리. 차라리. 욕기로 가나. 어떤. 그. 그. 나라 산. 그냥. 새로운. 그러니까. 처음 보는 디자인이야. 짝퉁을 사지마. 짝퉁을 사 본다. 짜바리를 준다는 거는. 짜바리. 응. 그거는. 근데 차이팟인데 이거. 이러면 어때요? 이 실지 거예요. 차이팟샤. 오케이. 기능은 똑같아. 들리랑 말라. 기능은 똑같아. 이거 저희 노이즈 캔슬링도 되고. 응. 미안하다. 다음에 내가. 저기. 뱅앤올로 쓴 걸로 해줄게. 어. 가격 근데 꽤 나가지 않아요? 차이팟? 차이팟? 얼마요? 보통 얼마요? 차이팟은 5만 아래 아니에요? 5만이 뭐야. 비눗방울은 더 싸잖아요. 3만 아래? 비눗방울은. 제가 진짜 이거면 인정합니다. 올이 있죠. 응. 이렇게 있는데. 뽑았어. 뽑았어. 근데 저거는 아마. 이렇게 돼있을 거란 말이에요. 응. 그죠? 근데 이렇게 안 돼있고. 뽑았어. 이렇게 돼있어가지고. 어. 쫙 벌어져 이게. 어. 그치. 엄청 큰 비눗방울 나오는게 있어. 그래서 여기. 그래서 여기 대야. 안을 이렇게 했다가 팍 나오면서. 아니. 여기 대야 있잖아. 대야. 응. 대야가 이렇게 있어. 개멋있지 그거. 대야에서. 개를. 쫙쫙 넣어 그냥. 이렇게 담갔다가. 퍽퍽 나와. 이렇게 했는데 이렇게 돼. 이렇게 돼. 호어어. 호어어. 뭐 이렇게 돼. 근데. 그럴 줄 알고 했는데. 이 안에 있는 물이 갈배물 끈적끈적끈적끈적 갈배인데 갈배인데 거품내려고 TST 탈모 샴푸 넣었어 근데 진짜 괘씸하게 비눗방울 다 하고 남은 거를 향수통에다 집어넣었어? 개빡 돌아 진짜 개야마도라 쏘영이는 기본적으로 요즘엔 약간 덜한데 비눗방울이 어디선가 분다? 달려가 다 터뜨려 근데 요즘에도 해요 뽁뽁이 사줘요 뽁뽁이 뽁뽁이는 터뜨린 맛이라도 있지 뽁뽁이 줘봤어요? 근데 비눗방울만 못해 우리 어릴 때 그거랑 똑같잖아요 소독차 가면 미친듯이 뛰어가서 그게 희한해 나도 어렸을 때 둘리에서 보면 호빵을 먹고 가짜 호빵을 만들어 놓잖아 먹으려면 다 펑펑 터지거든 그 장면을 되게 계속 돌려봤던 기억이 나 가짜 호빵이 더 먹음직스럽게 생겼어 기분 되게 이상하잖아 난 어릴 때 되게 기분이 이상했어 그 영상이 그 편이 끝나고 햇님 입고 무지개인데 날아다니거든요 맞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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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쏙쏙 하면서 밤을 빙글빙글 밤을 여기저기 내 밤을 그럼 차이팟이냐? 짭이지만 그래도 좀 가격대가 나오는 차이팟이냐 아니면은 뭐 솔직히 말한 차이팟이냐? 아니면 아 그게 또 중요해? 그렇죠 아니 하지만 속이려고 하는게 척하면서 준 느낌이랑 아까 얘기하신 것처럼 차이팟이야? 이렇게 준거랑 좀 차이가 많이 나죠 그리고 이 비눗방울은 폈을 때 이거 뺐을 때 이만해지는 비눗방울이라면 그 두 개라면 그러면 차이팟 아 저도 차이팟 이거 용서가 안 될 것 같은데 오히려 비눗방울이라면은 같이 놀 수 있어 그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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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 내려놓을 수 있는데 차이팟은 연맥이려고 이런 느낌이 받고 되게 찝찝할 것 같아 그치 그러면은 돌멩이 선물 어때요? 돌멩이 선물 돌멩이요? 왜요? 돌 키우시잖아요 그렇죠 저는 일단 받기 싫어요 설마 그거 주게요? 아니 그게 아니라 그 웨인 구단에서 보면은 까치가 엄지한테 생일날 돌을 선물하거든 수석? 이게 뭐야 그러면은 수석이야 고향에 있던 돌이야 의미 있는 거 그렇죠 의미 있는 건데 돈이 없어가지고 가난하니까 우리 고향에 있던 돌이야 이걸 보면 항상 나를 떠올려 이러면서 얘기하거든요 어 줄게 없어서 깜짝 놀랐어요 근데 이제 깜치는 오해성은 스토리가 있잖아 그치 얘가 없다는 거 알잖아 지금 여유가 없는데 고심고심 끝에 의미를 최대한 담아 산 거고 그렇죠 요거 실제로 애완돌 팔아요 아 맞아요 보자기 위에다가 놓고 애완돌이라고 있더라고 물도 이렇게 칙칙칙 뿌려서 습도도 해주고 이렇게 볕도 쬐주고 하는 애완돌이 있어요 내가 구독하는 유튜버 분 중에서 수석 유튜버가 있거든요 8월 애완돌 수석 유튜버가 있어요 그분도 재밌어요 보면은 정말 다른 사람들 다 낚시하러 막 다 야외로 가거든요 이분들 어디 막 강가로 가 몬도 장비를 다 해놨어 막 이런 거 막 잘 해놨는데 거기서는 뭐 하냐면은 어디 막 가서 돌을 막 강이나 이런 데서 돌을 막 찾는 거야 막 멈춰서 돌락시 돌락시 딱 봤는데 딱 봐 근데 내가 봤을 땐 저 돌이 뭐 특별해 보이지 않거든 근데 너무 기뻐해 아 그들의 기준이 있나보다 너무 미친데 기뻐해 부합하는 우와 드디어 이거 보세요 이거 느낌 보세요 느낌 보세요 짜 나왔죠 나왔죠 야 이거 호피석입니다 호피석 이러는데 호피석이 좀 유명한가봐 호피석이야 근데 그 돌을 좋아하는데 왜 와 이거 보세요 산골짜기도 보이고 막 다 있죠 막 이러는 거야 뭐지 근데 돌을 이렇게 기울여 보면은 산골짜기처럼 보여 상상해서 보면은 근데 그러면서 그걸 다 이게 막 그렇게 좋아하는 거야 그리고 같이 가는 선생님이 계셔 그 돌을 봐주시는 선생님이 네 달이 같이 2인일주로 다니기도 많이 하다라고 선생님 인정해 주시는 앞에서 봐 어우 잘 구했다 선생님 탔어 막 그리고 선생님 막 달려와 딱 방금 야 아 이건 인정해요 아 야 제가 오늘 꾸름 잘 꼬다봅니다 막 이러면서 막 엄청 좋아하는 거야 어 그러면 엄청 행복하겠다 왜냐면 되게 행복해 보여 그 수집형 뭐 게임 이런 거 하면 뽑기 알람 부석 필요하다 그렇지 모아서 보석으로 개차를 해야 되는데 응 이건 무한인 거잖아 그렇지 그래서 강가만 가도 수억 개 중에 근데 안 나올 수도 있지 안 나올 수도 있지 근데 시도를 계속 할 수 있지 근데 나는 보면서도 계속 계속 시도가 무료다 시도가 무료 보석이 필요 없다 그러니까 되게 뭐라 보면서 되게 난 힐링을 봤거든요 솔직히 얘기해서 왜냐면은 그 돌이 그래서 돌 산 거야 특별히 아니 그게 아니라 특별히 내가 봤을 때는 뭐 어디 뭐 이렇게 막 값어치를 뭐 뭐 그쪽이 따로 뭐 그런 뭐 팔 수 있는 뭐 마켓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네 보통 그렇지 않는 것 같거든요 그냥 개인 만족이야 네 그리고 돌을 그냥 갖고 온 돌을 와 이거는 뭐 강원도 뭐 삼척에서 갖고 온 돌이라고 보통 그렇죠 딱 해놓고서는 이제 딱 무슨 이렇게 모래 같은 거 위에 탁 올려놓고 분무게로 치치치치 뿌리거든요 치치치치 그럼 뿌리면서 막 보면서 아 이거 보이죠? 이거 보이죠? 아 지금 여기 보면 삼골짜기 보이고요? 막 하는 막 설명을 해 근데 그걸 보면 아 보이는 것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한데 그거를 보면서 막 그 즐거워하는 그 목소리와 그게 와 나는 행복하긴 하겠다 그 행복한 느낌이 너무 좋은 거야 응 보고 있으면은 그 돌이 뭐라고 그리고 그걸 위해서 그게 행복이지 근데 다니는 거 보면서 갑자기 그 생각이 낫습니다 제가 그 구독하는 분이 계세요 참 근데 이거 왜 자꾸 클릭하는 거예요? 꺼질까봐? 아 아까 꺼진 거에 압박이 느꼈구나 계속 그쵸? 아 그것도 그렇고 이거 월드컵이 가려질까봐 이렇게? 그 아니요 두면은 갑자기 막 새로 고침되고 이런 경우 가끔씩 있더라고요 그건 진짜 오래 있어야 돼요 아 혹시라도? 혹시라도 유장강박이 있네요 그리고요 최악의 연예기념일 선물 월드컵 32강은요 꺼지면 그냥 그게 끝이에요 그렇게 끝나도 됩니다 맞아요 그게 뭐 하면서 하면서 다들 느낀 거죠 지금 지금까지 얘기한 게 있으니 사실 32강까지만 하면 다 훑었기 때문에 다 훑은 거야 할 만큼 한 거예요 다음부터 하면 그냥 다음부터 하면 그냥 슥 갑시다 원래 슥슥 가요 32강까지 하고 최이팟 전 최이팟 올려야 돼요 사실 그냥 관련된 썰을 푸는 거지 그쵸 그쵸 생각나는 썰을 푸는 거예요 최이팟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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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난 그래도 최이팟이 낫지 않은가 싶지만 최이팟 2표 나왔기 때문에 최이팟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가고 다이어트 식품 대 가글 이거는 뭐 가글이죠 가글 가글 가글의 최악이죠 가글 다이어트 식품은요 아까 얘기했듯이 에피타이저라고 하면 돼요 근데 가글은 다이어트 식품은 그래도 고민해 준 흔적이 있잖아요 아 내가 다이어트 한다고 얘기를 한 걸 주워 들었구나 어디서 그래도 그래서 그래서 귀는 여유가 있는데 이 놈의 새끼 미친 새끼가 미친 새끼 미친 새끼가 가글은 가글은 어떤 의미냐면 여자친구한테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 가글을 주는 거는 이렇게 하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어 제가 오늘 뭐 먹을까? 어 뭐 먹을까? 오늘 뭐 먹어? 어디 갈까? 오늘 얘기 좀 해봐 얘기 좀 해봐 그치 이거랑 다를 게 없어 청국장 먹을까? 니 아가리 똥 내놔 이거잖아요 근데 나는 이거 가글을 이쁜거 있잖아요 병 이쁜거 좀 약간 향수병 같은 느낌의 어떤 그런 것도 다 리스테리 아니야 어떤 그 그 있어요 가지고 다니기 이쁜거 예쁜 패키지로 치약이랑 세트로 나오는 게 있어요 그러면 또 괜찮지 않아요? 파리 거였나 아무튼 그게 있어요 치약이랑 같이 있는 거 그럼 또 이쁜거 같은데 그런 거는 괜찮은 거 미니어처 가글병 가지고 다니는 용으로 이렇게 큰 거 말고 그래도 다이어트 식품 아 그 다이어트 식품 그래도 이 새끼가 센스가 없는 거지 나를 생각하기는 생각을 하는구나 나를 생각을 하는구나 이렇게 할 거 같아 어 그래 각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최악이죠 예 자 그러면은 문상 대 목캔디 이것도 목캔디야? 최악인 거 최악인 거 저는 저 문상이 너무 열받아요 그냥 저 저 저 저 종이 자체가 나는 문상이야말로 고민의 흔적이다 저게요 고르다 고르다 도저히 마지막에 도저히 생각 못해서 헤드라인까지 못 골라서 헤드라인까지 못 골라서 현금으로 주기는 너무 정없고 그렇지 그래서 문상으로 했다 그렇지 다른 거를 해주기에 그리고 또 뭔가 애매한 거야 구글 포인트는 하다 하다 나온 게 문상이야 편의점에 파는 구글 포인트는 구글 포인트 만원권 쓸 수 있는 거 어쨌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실용적으로는 문상이나 구글 포인트 이런 게 제일 최고의 선물이에요 뭐 그렇잖아요 마음껏 쓸 수 있으니까 근데 이제 열받는 건 또 다른 또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뭐 열이 받는 건 어쩔 수 없는 거니까 그래서 목캔디랑 자 목캔디는 목캔디는 이거 어때요? 만약에 선물 받는 사람이 여자에요? 레이디용 분홍색 그것까지 신경 써서 레이디용 분홍색 의미없어요? 의미없고 의미없고 그냥 문상은 했던 친구가 되게 어리석한 되게 친구라면 할 수 있다 충분히 이거는 가능하고 고민을 고민을 하다 하다 안 돼가지고 나오는 게 문상이라고 생각하고 근데 여자친구가 만약에 어 메이플스토리 커플이에요 그러니까 만난 적은 없어 우리가 실제로 메이플스토리에서 어 사귀고 결혼을 했어요 네 아니면 연애 중이에요 메이플스토리 상에서 네 그럴 때 문상 5천원 주는 건 좋지 않아요? 좋죠 응 근데 그 기념일도 있어 연애까지 했어 메이플스토리로 메이플스토리로 메이플스토리 안에서 결혼도 할 수 있거든요 만나서 일일 형 인정이죠 형 인정이네 뭐 100일 200일 목캔디를 보내줄 수는 없잖아 사실 그렇죠 주소도 모르는데 그래서 그래서 목캔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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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가 맞아 목ах Legacy 목꺼도 뭐가 Ок 그 뒷차석 뒤쪽에 그래요? 우리 집은 아빠차 뒤에는 그 클리닉스를 끼워놓는 금속으로 된 크리넥스 끼우는 통이 있었어요 거기는 그게 있었어 우리 아빠 뒷차에는 그거 있었는데 전국 지도 그건 기본적이죠 우리 집은 뒷차 조수석 뒤쪽에 꽂아져 있었어 그렇지 조수 옆에 항상 엄마가 내비게이션 역할을 했죠 싸워요 그래서 여행이 즐겁지가 않았어 가정여행에 가정여행 가면 도착하고 나면 짐 빠져있고 엄마랑 아빠랑 싸우고 있어 아빠는 아는 길이라고 하고 엄마를 여기 써있는대로 가야죠 그리고 아빠가 꼭 틀려 아빠가 자기 기억을 했으니까 틀려 근데 자기가 인정 안해 이미 화는 다했어 그리고 뒷자리에서는 애기들이 이러고 있어 싸우고 있으니까 분위기도 안좋아 눈치봐 서로 목캔디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문상이었나? 목캔디죠? 문상이었나? 목캔디 올리게 돌아오겠습니다 자 USB 대 물먹는 저는 지금 하도 많이 봐가지고 이제 뇌가 조금 마비가 돼서 USB가 필요한데 왜이렇게 지금 16강 올라오니까 갬성 필요없어 왜이렇게 얘네 다 선녀 같죠? 그렇죠 선녀 USB 괜찮은데 지금 강력한 애들이 있어요 돼지눈이 좋은거야 얘네는 메모리 물먹는새는 16기가 메모리 물먹는새 나는 저 눈알이랑 저 모자가 마음에 안듭니다 근데 저는 지금 16기가 USB 되게 좋아보여요 나도 나도 진짜로 나도 대학생이라면 최고일거 같은데 지금 왜냐면 우리가 레포터 한 처음에 딱 받는게 아니고 이런거를 계속 봐가지고 그렇지 물먹는새 올릴까요? 올리죠 올리겠습니다 올렸으면 좋은데 네 차이팟 때 쓰던거 아 좋은 방법이 생각났어요 피크닉 여자친구랑 이 월드컵을 한번 해 같이 응 그걸 줘 그리고 절여져 여자친구가 그럼 그 이후에는 어떤 작은걸 줘도 감동할 것 같아요 절인다는게 쉽지가 않습니다 그러면 자기가 소금기가 많아야 되는데 질색을 엄청 해 여자친구가 여자친구가 오이지에요? 절여? 예를 들면 우리처럼 지금 질색을 하고 나니까 USB 엄청 좋아보이잖아요 그니까 여자친구랑 일단 한번 해봐 이걸 해봐 같이 해봐 뇌절을 시켜 그 다음에 선물을 하나 주면 이거를 같이 할 여자친구가 있으면 이런걸 할 필요도 없어요 아 그렇죠 이런걸 이해해줄 수 있는 여자친구면 이거를 풍이형처럼 전 여자친구 신발에 신켜도 아무렇지 않게 신을 수 있는 그렇죠 그렇죠 관통했네요 그래서 갈비향성 딱 했는데 아까 떨어진거 뭐 있었죠? 32강에서 떨어진거 뭐 있었더라? 기억이 하나도 안나네 너무 많은데 뭐 그 32강 떨어진거 하나 딱 선물해줘 선녀잖아 그나마 제일 좋은거니까 선녀잖아 감동할거 같아 진짜 근데 귀신까지 하나도 생각 안나죠 32강이 떨어진거 그나마 괜찮은거 뭐 불러주는 노래? 불러주는 노래였나 그거 하나 있었나? 스케치북 츄파치부스 2개 인드초코케이크 부채 개구리알 향초는 개선녀다 진짜 반지 향초는 최고의 선물이야 지금 진짜수 이거 반대로 최고의 선물 원 미드컵하면 향초가 1등할 지경이에요 지금 자 이거 골라야됩니다 자 빠르게 골라주세요 향수냐 차입하시냐 향수냐 차입하시냐 짜비냐 중고냐인데 선물로 짜비냐 중고냐인데 비념이래 당연히 향수가 더 최악이죠 맞아 그나마 누가 쓰던거잖아 누가 누가 썻겠어 누가 썻겠어 전 애인이 썼던거라고 알고보니까 알고보니까 몇대째 내려오는 씨 씨향수 집안 가부야 그러니까 할머니부터 써왔던 향수야 근데 아껴 써서 아껴 써서 이만큼 남은거야 할머니가 그 뭐지 브루치같은거 물려주잖아 그런것처럼 씨향수 씨향수야 그러니까 할머니도 뿌렸는데 아껴 써서 한 5분의 1밖에 안썼고 엄마가 써서 5분의 2 정도 쓰고 향수도 유통기가 있는거 알죠 양주 양주 먹지 않을건데 조니오커인데 조니오커 60년 계속 먹다가 조금씩 남겨서 땄어 할머니가 마시고 어머니가 마시고 주는거지 조니오커 60년 자 그러면은 골르면은 향수가 더 최악이다 그쵸 발렌타인 60년 주아커플티 주아커플티 선녀다 선녀들이다 너무 받고싶다 나 너무 받고싶어 이거 그냥 민트초코케이크 올리는게 맞다고 난 이거 너무 받고싶어졌어 저도 저 친구들이랑 대결을 한다면 어쨌든 티셔츠는 생기는거잖아요 그치 집에서 입어도 그치 티셔츠는 적당하게 입으면 목 늘어나가지고 좀 못입게 되는 경우가 딱 생기기 때문에 딱 적당하게 보존하는데 그리고 케이크는 이거는 이제 어떤 기념일에 선물의 서브로 들어가는거지 이게 선물 메인이 메인이 보통 안되잖아요 그치 그리고 먹을 것이고 그치 그래서 이게 더 최악인거 같아 좋습니다 샘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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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 얘기해봤어 샘플 샘플 하면 갑자기 막 때릴거 같아 받은 사람이 팰거 같아 갑자기 화내면서 길길이 근데 샘플도 이건 병이잖아요 진짜 병으로 되어있잖아 근데 그 모텔 가면 숙소 이런데 가면 그래서 그냥 여기 뜯어쓰는거 그 샘플 팩샘플 팩샘플 최악 그거를 그거를 모텔 가면 있는거? 이렇게 대중 모텔 가면 주는거? 깨끗해도 안돼 고무줄로 이렇게 묶어서 줘 와 샛 고무줄로 묶어서 샛이다 샛 이렇게 줘 그러면 진짜 심각해지죠 분위기 진짜 심각해져 그리고 진짜 이거는 감정조정 할 수 있어요 진짜 이성 애인이 기분 최고일때 줘도 화낼 수 있어 저거 에멀리션 샘플은 좋던 기분도 나쁘게 만들 수 있었어 그래도 자기계발서는 그래도 제목만 잘 피해서 주면 그래 책은 뭐 이런든 내가 읽어본건데 나한테 도움이 됐어 응응 그래서 너는 필요 없을 수도 있지만 한번 보고싶으면 봐봐 사실 뭐 상처받지 않고 일하는 법 이거 주면은 생각해서 주는거라고 생각하지 그렇지 요즘 너 힘들어하잖아 에멀리션 샘플은 몰라 생각해서 주는거야 라고 하면서 이렇게 샘플 올리죠? 알았더니 그 안에 5만원짜리가 탁 껴있어 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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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책 열었는데 책 여기 이렇게 파여있어 그래서 그 안에 이제 권총있어? 네? 권총있어? 파여서? 권총있어 뭐 파였다면서요 거기에 이제 뭐 티파니 간지 마약? 돈이라던지 하기 싫지 너 아니 영화같은데 영화같은데 총 많이 숨기죠 마약이 총을 실질적으로 생각해봐 우리나라에 열었는데 은행잎 부채 오랜만에 본다 뭐야 얘 처음 나와가지고 어 부채 반가운데요? 반갑다 물티슈에 비하면은 부채는 얘는 사실 32관에서도 떨어졌어도 되는 애였어요 이렇게 이렇게 뭐랄까요 가로우 같은 애들이 이렇게 있을 줄 몰라요 사실은 부채 입장에서도 처음 나와가지고 지금 되게 되게 멸시당했지 중간쯤 나왔었으면은 자기도 자기 사실 되게 기대하고 나왔거든요 자기도 중간쯤인데 맨 처음 나오니까 여기 나올 애가 아니야 나 이런 대접받을 거 아닌데 아 부채 정도면 올라온 것만으로 중심상한거야 물티슈 물티슈 보면 알겠지만 나중에 알겠지만 일단 가시죠 아우 이거 화장솜이지 이건 화장솜 화장솜 올리죠 무조건 화장솜이죠 아 이제 팔갈이죠 화장솜 대 리트조케 진짜 화장솜이야 이거 화장솜이지 화장솜 이거는 근데 얘는 사실 사이타마 같은 존재에요 화장솜은 무조건 이겨 이길 수가 없어 저걸 누가 어떻게 하지만 이길 수 있다는 물티슈야 사이타마 원펀맨 원펀맨 자 물티슈 봐봐요 지금 사진도 치우치게 찍었어 아 여기로 미쳤네 미쳤다 이거 미쳐 돌아가는거지 여기가 더 뜯긴거야 그죠 원래 홈이 여기까지 이렇게 나있어서 양쪽으로 이렇게 올라가야되는데 사진 자체를 이렇게 찍었다고 사진부터가 성의가 없다고 아 저는 여기 말했어요 여기 나오는 구멍이 이쪽으로 쏠려있어 여기로 이거는 근데 진짜 두개 중에 고르라면 샘플이에요 물티슈는 그래서 샀잖아 물티슈를 산줄 알았는데 중간에 중간에 이미 열었다 흔적이 있어 한 번 썼어 한 번 썼어 끝에가 뭉쳐져있어 아니 말라있어 어 말라있어 한 번 뜯고 한 1년 지나면 말라있거든요 그래서 잠깐 선물 주기 전에 물을? 화장실에서 물을 받았다가 추겨놔 추겨놔 근데 마른거 다시 돌아오진 않죠 아 돌아오긴 하지 다만 아니 오래 안가잖아요 결국 또 다시 마르잖아요 빠르게 샘플? 음 저는 샘플인거 같아요 왜냐면 샘플을 표기가 안되있으니까 물티슈는 기본적으로 좀 새 상품이라고 생각을 해야되고 샘플은 확실히 샘플이 이게 정체성이니까 근데 물티슈에 물티슈에 예를 들어서 고덕주유소 고덕주유소 옛날에는 그런거 있었어 SK고덕 옛날에 있었어 아니 무슨 사랑제일교회 어 교회 맞아 맞아 그리고 아니면은 뭐 어디 뭐 뭐 병원 양평 뭐 무슨 역 4번출국 뭐 100m 뭐 베르디움 뭐 앞뒤가 똑같은 대리운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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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번호 뭐 뭐 뭐 뭐 뭐 어디 어디 학원 수학학원 그래도 저 물티슈는 산걸로 치고 에멀전 샘플 올렸습니다 8강이요 8강 8강 중이었구나 오캔디 대 물먹는 새 어 이거는 캔디 올려야되잖아요 이거 캔디는 봐봐 물먹는 새는 생활로 키워라도 할 수 있어 구하려면 좀 걸려요 시간이 근데 목캔디는 편의점에서 그리고 얘 장식품으로 제법 괜찮을 것 같다는 생각도 이제는 들어 얘도 8강까지 올라온 게 사실은 매칭이 좀 빡세게 만난 거야 얘도 물먹은 새 입장에서도 지금 기분 나쁠 대결이야 지금 되게 내가 여기까지 올라왔때나 내가 이 정도 고개 숙이고 민망해서 고개 숙이고 이 정도라고 자기가 뭐지 나 B로 상점에 있을 때 이런 대접 아니었는데 이런 느낌이잖아 그리고 이런 게 제가 덴마크를 다녀와서 얘기하는 게 아니라 덴마크 같은 데 소품샵이 되게 많아요 있어요? 그런데 이런 거 서 있잖아요 되게 있어 보여 덴마크는 저거 나무로 되어 있겠지 저는 화장실 갔다 올 때까지 쭉 진행하고 계세요 사이프러스 나무 이런 걸로 깎아가지고 만들었겠지 좀 고급스럽게 이건 뭐 깨끗이 말이죠 가글 대 누가 쓰든 향수 가글 진짜 둘 다 기분 나쁘긴 한데 어려워지긴 하네요 점점 감각할수록 더 어려운데 이 고민을 하는 게 되게 불쾌해 이거는 받았을 때를 생각해봐야 될 것 같아 받았을 때를 여자친구가 오빠 선물이야 하면서 줬어요 근데 뜯어봤더니 가글이 있어 가글이야 가글을 나한테 선물 줘 되게 기분 나빠 일단은 그 다음부터는 이 가글을 받은 순간부터 이 남자친구는 말을 못해요 그 다음부터는 뭐 수화로 하든가 글로 써서 얘기했는데 톡으로만 얘기해 오늘 영화 뭐 볼까 뭐 볼까 오늘 그치 그치 이렇게 되는 거지 그 다음에 또 말을 안해 진짜로 톡으로만 향수를 내가 받았어요 누가 쓰던 거야 쓰던 거 받았어 그러면 제 성격상 이거 누가 쓰던 거야 그러니까 안 물어볼 것 같아요 그냥 그리고 어떻게요 안 물어보고 왜냐면 물어보면 뭐 전남친이 쓰던 거야 말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안 물어보고 그냥 누가 쓰던 거를 줬으면 그냥 그냥 뭔가 의미가 있는 건가 보다 혼자 그냥 나 혼자 저는 뭐 싸우고 이런 걸 싫어하기 때문에 뭐 아니면 자기가 쓰던 건가 아 마음에서 손절 이미 그냥 자연스럽게 아니 뭐 손절이라기보다는 크게 막 의미 안 둘 거 같아 근데 가글은 받으면 받으면 이거부터 해서 그리고 만약에 향수가 개비싸 어 보통 향수 비싸니까 개비싼 거예요 그러면은 어 저 향수가 나는데요 이 둘 중에는 나도 왜냐면은 나는 막상 뿌리면은 향이 좋잖아요 응 그럼 마음이 또 높거든 응 좋다 뭐야 그래서 뭔가 내가 내가 나 앞으로 이거 써야겠다 내가 물어봐서 판도라의 상자만 열지 않는다면 누가 쓰던 것도 뭐 딱히 괜찮을 거 같아 야 향수는 진짜 어쩔 수 없다 뿌리해서 향이 좋기 때문에 아 이거 진짜 구하기 힘든 건가 보다 그렇지 구하기 힘든 건가 보다 그래서 누가 쓰던 걸 어떻게 어떻게 구했나 보다라고 그냥 긍정적으로 생각 그렇지 하면 될 거 같아 근데 가글은 이게 긍정 부정을 떠나서 아 일단은 정해진 메시지가 딱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위축시켜 네 가글은 되게 상대방 위축시켜 대화가 줄어들 거 같아 대화 리스가 될 거 같아 그렇지 그 에머전 샘플 대 목캔디 어 개방장님은 요거를 극혐하셨거든요 근데 나는 이렇게 치면은 아까처럼 비슷하게 나는 목캔디죠 목캔디 역시 음 음 목캔디 자체가 좀 그렇잖아요 이거는 목캔디는 진짜 저기 버스정류장 옆에 있는 그 복권사는 구멍가게 응 거기서 지나가다가 그냥 요거 하나 주세요 이러고 온 느낌이라고 하잖아 진짜 그냥 근데 목캔디 이거 여기 먼지가 개 쌓여있어 아 누가 봐도 편의점에서 딱 집어온거야 그러니까 집어왔는데 한 번 털 생각 줬잖아요 아니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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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캔디 미친거지 목캔디 이렇게 있으면 하나 없어 여기에 그 투명띠 알죠 네 벗겨져있어 이렇게 해서 금색 이렇게 있어요 원래 이게 여기까지 해서 요렇게 뜯어져있어 뜯어져있고 뜯어져있고 하나 먹었어 여기를 티 안나게 하려고 그게 무슨 선물이야 살짝 여기를 살짝 벌려가지고 이건 그냥 선물이 아니잖아 그치 하나를 뺐어 그치 이거는 줘도 기분 안납더지 선물이 아니니까 하하 줘도 안납더 선물이 아니니까 하하 그냥 선물 안준걸로 치는거지 그치 선물 안준걸로 치면 기분 안나쁘지 기분 안나빠 이거 선물이 아닌데 선물을 준거라고 치면 근데 근데 여기에 리본을 달았어 리본을 달았어 리본 그럼 장난하는거지 그냥 장난이구나라고 생각하지 그 리본 말고 요것들 요거 진짜 이쁜거 풍성 아아 저기 붙이는거 지 지온 그 뭐지 철터같이 생긴거 근데 여기 끝에 글자들이 써있는데 롯데백화점 이렇게 써있어 그런걸 떼갖고 와서 거기서 붙였어 그러면 뭐 선물로 인정되죠 그 어 편 편 편복희여사 왜 편복희여사 육순 육갑잔치 아 모르는사람 모르는사람 육순잔치 뭐 이렇게 해갖고 황교 아이팬탄백화점 환갑 삼식 한번백화점 이 샘플이 엄청 많아 진짜 ką 까듦 모았어 까듦 모았는데 엄청 많아요 지퍼백에 있어 지퍼백에 넣어가지고 잔뜩 모아있는 거를 선물을 한 거야 그 목캔디를 아니 아니 에머전의 샘플들을 잔뜩 모아서 지퍼백 터지기 그러면 오히려 좀 좋기도 할 것 같아 만화가 싫지는 않을 것 같아 겉으론 기분 나쁘다고 하는데 내심 이건 모았어 이건 든든하지 모았고 제가 써보기엔 괜찮았어 그동안 모았구나 면받기로 유통기한이 지났어 예를 들면 이게 학종이처럼 뭔가 하나하나 모았구나 그런 정성은 또 느껴질 것 같아 아니면 이거 목캔디도 똑같이 백에 넣어가지고 스카치도 넣고 이렇게 하면 괜찮잖아요 그렇게까지 가라고 한 번 더 가면 괜찮아 한 번 더 가면 돼 이러면 별로 기분 나쁘다 이거지 그러면 이 둘 중에는 목캔디가 더 최악 진짜 여기 채팅대로 에멀전 샘플은 생활력 강하다는 이미지는 줄 수 있어요 근데 에멀전 샘플은 진짜 공짜로 선물해 주는데 목캔디를 이겼네 500원 주고 산 목캔디를 모은거에요 여러분들 그럼 혹시나 선물 준비하고 계신데 고민되면 목캔디 살 바에는 샘플로 주세요 어쨌든 샘플이 이겼으니까 그니까 그런거 다 참고하세요 여러분들 여자친구한테 샘플 주세요 자 그리고 화장솜 50피스 대 가글 이거 능욕이냐 아니면 능욕이냐 아니면 우승후부냐 이 대결인데 여기에서 이긴게 결승 갑니다 여기서 이긴게 목캔디 만나는거야 가글은 그러면 가글은 준다는거는 거의 가글은 대놓고 얘기하는거지 너 니냄새 아가리 똥내놔 이 새끼야 이거지 자기야 청국장집 가자 응 가자 잘하는 집 있어 계속 땡기네 땡기네 자꾸 왠지 모르게 땡기네 이렇게 얘기하는거랑 똑같은거잖아 너무 수치스러운데요 가글 주는 순간 사람들이 말 안하는거야 카톡으로만 말하는거야 그럼 이제 갑자기 여자친구 니가 입을 안벌리면 안나 니가 가자고 말할때마다 땡기는거야 그러면 어떡해 아 내꺼다? 아 내꺼 때문에 그런거다? 그럼 싸우는거지 그럼 이제 전투죠 뭐 아 그럼 진짜 재밌겠다 재밌겠네 제3자는 이득 자기야 두리안 좋아해? 이제 가글 주면서 두리안 좋아해? 가글 주면서 두리안 좋아해? 평소에도 원래 좋아해? 아 먹고 온거 같은데 평소에도 먹는구나 이렇게 하는거랑 똑같죠 그리고 아까 어떤 분이 말씀하셨어요 소중한 의견 주셨습니다 목캔디가 더 낫다라 아까 그거보다 음 화장품보다 화장품은 취향이라도 되는데 목캔디는 그냥 무난하다 보편적인 선택이다 목을 화하게 해주는거기 때문에 그냥 먹고 부담없이 쓸 수 있는데 화장품 내 향이랑 뭐 어떤 피부랑 안 맞으면 근데 보통 그런 샘플은 그렇게 디테일까지 갈 필요가 없이 보통 그냥 핸드크림이나 뭐 그냥 진짜 그냥 어 무생 무취해 또 그게 또 있잖아요 또 아무래도 실제 제품의 또 미니 버전이니까 그쵸 자 화장솜하고 가글은 그럼 가글이 좀 앞서나요 아 근데 화장솜은 화장솜 떨어지는거는 생각도 못했네 그러게 단전인데 화장솜은 진짜 가만히 아무것도 안하고 그냥 기분빵했어요 사실 화장솜은 진짜 얘는 우승후본데 화장솜은 아무 의미가 없어서 살았습니다 가글때문에 얘네 진짜 화장솜 떨어지잖아요 맨날 K1 제롬느 밴너 만년 4강 제롬느 밴너 무관의 제왕 그치 항상 이번에는 우승한다 이번에는 우승한다 올라오는데 4강에서 떨어져 그치 콩님 콩님 상대팀의 자살골 때문에 승이 올라갔어 이렇게 강한데 화장솜이 이렇게 강한데 그치 아 근데 가글이 아까 얘기한 제가 아는 그 해외 브랜드 있어요 예 예쁜 패키지에 나오는 예 그게 그 아니 그걸 준다 해도 실험관처럼 해가지고 되게 예쁘게 요렇게 해서 그 영어가 되게 필기체로 적혀가지고 되게 예쁜게 있어요 자 그럼 제가 줬어 그걸 했어 오빠 이거 되게 예쁘고 비싼거다? 줬어 가글 그러면 그나마 그 그 뭐지 어떤 이거부터 그 어떤 메세지가 조금 희석될 것 같아요 무슨 소리 예쁜 패키지와 브랜드 때문에 아 그치 아니 그걸 준다 해도 일단은 상대방은 허 허 이런 데니까 이쁜 이쁜 그런 거를 주면은 어떤 생각을 하냐면 봐봐요 우리가 핸드크림을 준다고 해서 손에서 냄새나 이렇게 생각하진 않아 그러니까 그냥 많이 쓰니까 소모품을 한번 좋은 거 향 좋은 거 써봐 아니 근데 이제 저게 떨렁 있으면 이제 그때 좀 기분이 나쁜 거잖아요 그러니까 저게 가글이 패키지가 그 병이 이쁘거나 이러면은 괜찮을 것 같아요 나는 화장솜이 진짜 개빡 돌아 그러니까 되게 더 조심스럽게 고급스러운 걸 주면서 상대방한테 이렇게 기분 나쁘다기보다는 상대방을 위축시키는 거 있잖아요 고급스러운 걸 떠나서 고급스럽다고 해도 더 그러면은 이 친구가 그런가? 계속 계속 그럴 거 같은데? 근데 근데 또 화장솜은 한번 해봐 오빠 한번 해봐 진짜 좋아 진짜 좋아 이럴 거 아니야 화장솜은 그 의미를 또 담을 수 있어 주면서 화장하지 마라 그러기에는 좀 너무 지워라 넌 지운 게 훨씬 이뻐 넌 지워라 넌 피부가 그런 식의 의미로 피부가 투명한 게 매력인데 하지 마라 클렌징폼도 같이 줘야 되는 거 아니야? 왜 이것만 줘 그건 네가 갖고 있겠지 그거는 내년 선물 클렌징폼 내년에 줄게 아까 채팅에 또 뭐가 하나 올라왔습니다 왜냐면 주... 가글은 그래도 좀 교정해서라도 계속 사귀고 싶다는 뜻이고 화장솜은 아 그냥 그만하자 이거는 개선의 여지가 있다 정떠려틀기 개선의 여지가 있다 목적이 화장솜은 목적이 정떠려틀기밖에 없어 근데 가글은 그래도 너를 좀 약간 고쳐서 쓰고 싶다 왜냐 다른 장점이 많으니까 있으니까 예리하다 예리하다 야 이거 맞네 그러네 이게 결국 최악이네요 근데 나 화장솜이 너무 불쾌해 난 계속 그럼 나중에 받은 가글 받은 쪽이 먼저 이별을 선고하는 것 같네 아 아 그래도 그 메시지가 맞는 것 같아 그래도 고쳐 쓰려고 하는 노력이라도 하는 사람과 근데 또 받았을 때 또 기분 나쁜 것도 중요한 거니까 감정적으로 아 근데 아까 뭐 화장솜 먼저 주고 닦는 거는 내년에 주고만 이랬잖아 주우미 작가님이 생각이 나네 화장솜은 거의 이런 느낌이야 아 연애 선물 기념인데 갑자기 선물을 줬는데 뭐냐면 그냥 A4용지 복사용지에서 한 일곱 장 뽑아서 주는급 근데 이면지야 이면지도 아니고 그냥 새거 그냥 그게 더 금쾌해 새거가 그러면은 이별할 때 가글 주면 대박이겠다 쓰긴 쓰는데 이별할 때 이별할 때 오빠 그동안 즐거웠어 우리 악수나 하자 악수를 했어 근데 이때 가글을 하나 넣어가지고 받았더니 악수라는 거야 가글이 다 있어 이리 가 와 뒤돌아 가고 있어 이런 사람 트라우마 사람 트라우마다 이거 와 사람 트라우마 이거는 평생 가슴에 묻을 것 같은데 저는 화장솜이에요 저는 화장솜 저도 화장솜 저도 화장솜 가글 화장솜 화장솜 올릴게요 아까 그 얘기 들으니까 화장솜인 것 같아 제가 얼마 전에 쭈작가님한테 네 그 가글 줬어요? 아니요 그 선율선제 네 자그마한 선물을 줬어요 네 드렸어요 네 같이 계셨잖아요 네 반응 혹시 기억하세요? 아 알아요 너무 고마워요 뭐 이런 걸 챙겨주세요 아 이거는 올해 크리스마스 이거는 내년 이건 내년에 줘야겠다 내년 어린이년 쟁여놓으세요 역시 그렇게 애들 나도 그렇게 해야겠다 왜냐면 애들한테 한꺼번에 너무 큰 자극을 주면 안 돼 근데 그게 웃기려고 한 게 아니야 진심이었어 혼잣말로 진심으로 이렇게 하시고 그래서 아 내가 이거 장난하지 마요 그러니까 아 진짜요 애들이 너무 한 번에 주면 이거 당연한 줄 안다고 당연한 줄 알아 그래서 아마 제 선물은 아직 전달이 안 됐을 거라고 생각해요 고기동 창고 어딘가에 박혀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아 근데 그거 대신 그래서 애들 선물은 그리고 까서 까놓으면 안 돼 아 애들 새 선물을 까는 맛인데 포장을 막 했으면 부피 크니까 엄마들이 나중에 준다고 하놓고선 일단 선물을 까놔 아 그거 너무 갬상 없는데 그럼 애들이 마치 새거인데도 새거가 아닌 거 같거든 아 완전 아니지 그건 건드리면 안 되지 그니까 안 되지 자 화장솜 50피스랑 모캔디 결승전 치열하죠? 하나는 식품 하나는 그냥 뭐야 저거 뭐라고 해야 돼 저거 그냥 열받는 거 어 그냥 정말 휴지 조가리 휴지 조각 조가리 휴지 조각 같은 저거 근데 화장솜 같은 거는 메모지로 써도 돼요 사실 메모하는 습관을 기르라고 하잖아 아 그냥 기억하고 뭘 메모해봤어 저거에다가 기억하고 싶은 거 하나씩 글도 안 써줘 무슨 메모야 근데 잉크 잉크가 많이 나오는 그니까 더 안 써지 저게 얼마나 흡수가 잘 되는데 부팬 같은 거 부팬 더 흡수가 잘 되는데 어떻게 써 여기서 절대 못 써 이걸로 글 대면 쫙 쫙 근데 목캔디는 메모를 하기가 어려운게 목캔디는 저게 글자가 너무 많아서 화장솜이 이렇게 돼있잖아요 이렇게 이렇게 돼서 어 맞아요 그 필수 있어 이렇게 있고 이 안에 솜으로 차있잖아요 그래서 겉에가 좀 약간 약간 그게 이렇게 뭐라고 하지 약간 그 종이 같은 게 있잖아 어 그니까 약간 폭신한 재질로 돼있죠 여기가 그리고 끝에는 이렇게 집혀져 있는 거고 자 뭐 골라보죠 저는 이거는 진짜 화장솜 복캔디는 그래도 먹으면서 화해지면서 기분 풀릴 것 같아 근데 저건 어떻게도 안풀려 형은요? 진짜 화장솜이에요 이거 화장솜 저는 열 받다가도 어처구니없어 먹었는데 화해지면서 기분 풀리는 경우가 있어 저는 32강 때 얘를 봤을 때 얘를 우승으로 점찍었어요 아 이미? 어차피 우승 화장솜? 이거를 이길 수 있는 건 이 세상에 어우솜 어우솜 어 진짜 이걸 이길 수 있는 거? 화장솜 화장솜 30피스 아 그거 이길 수 있어 아 맞네 이길 수 있는 거 20피스 이길 수 있는 거 10피스 그걸 이길 수 있는 거 한 장 그걸 이길 수 있는 거 쓰던 거 한 장 쓰던 거 묻은 거 아 반대편은 썼고 한 편은 안 쓴 거 심지어 묻은 게 립스틱 묻어있어 아 최악이네 그니까 화장솜을 이길 수 있는 건 화장솜 뿐이야 그치 랭킹보기 랭킹보기가 들어가 있습니다 아 누스향이 누스향이 1등이고 누스향 화장솜이 어? 어 의외로 화장솜이 선방을 했네요 화장솜이 어? 더 많았어 보니까 다른 것들 제가 옛날에 했던 거 중간에 종이학도 있었네 했던 거 같네요 제가 옛날에 했던 거 그거 그대로 갖고 온 거 같다 보니까 아까 그것도 있었거든요 어딨지? 두 번 세 번째 아니 두 번째 종이학? 종이학 말고 야 종이학 시몬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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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몬키는 나 중학교도 샀는데 시몬키 시몬키는 처음 받아보는 사람들은 신기하긴 하지 도깨비새우 쌍쌍바 미친 쌍쌍바 나눠먹는 거 쌍쌍바 근데 이거를 선물로 주는데 쌍쌍바 갈라서 주는 것도 아니야 대결에 아 누가 많이 가져가 그래서 내가 이겨먹어 이렇게 해서? 그래서 여자친구 이만큼 먹고 내가 기역자 먹어 개빡돌아 미친 쌍쌍바 그게 더 열받을 거 같아 이겨먹는 게 아니고 이겨먹으면 제가 그냥 포기하는데 서윗하게 내가 딱 끊어서 내가 조그만 걸 먹어 그게 더 열받을 거 같아 오히려 더 열받을 거 같아 배려한답시고 눈치 있는 놈인 줄 자신이 알고 있다는 게 더 열받을 거 같아 그러면서 멋있는 척하는 거지 딱 꺾어서 조그만 거 자기가 먹으면서 너무 많이 먹어 너무 열받아 그리고 돌아서 하는 거야 그러면 줘봐 이거 먹는 방법이 있어 봉지채로 탁 손으로 튀죠 아 센스 있는 척 아 센스 있는 척 랩점은 절반을 떡 바로 뜯으면 아 먹을 줄 모르네 서윗하게 그거 선물로 주면서 미친 쌍쌍바 쌍쌍바 나왔으면 어떻게 됐을지 모른다 이거 이게 아직 숨어있는 고수들이 너무 많다 이 안에는 근데 압도적이네요 향수, 누스 향이 누가 썼다는 게 폭력적인가봐 이게 되게 엄청나게 상상력을 상상력을 다른 것들은 솔직히 얘기해서 연애기념일 선물이라고 선물이라고 상상을 아예 할 수가 없는 어떤 그런 지경의 것들이야 상상할만하니까 근데 저런거는 향수 쓰던거는 야 이거는 조금 야 이거는 생각해볼 만한데? 라는 어떤 그런 가치가 있다 승률의 83.38% 근데 이변이네 여기서 떨어진 게 우리는 은근 좋아했잖아요 쓰던 화장솜 이길 수 있는 건 쓰던 화장솜 쓰던 향수를 안 받아봐서 그래 난 받아봤잖아 향이 좋으면 싹 녹아요 그리고 그게 내 향수가 돼 그것처럼 내 인생 향수가 되거든 먹었을 때 기분이 풀릴 수 있다 그치 하지만 화장솜은 계열반 이걸 이길 수 있는 건 30피스밖에 없 화장솜이 되게 낮네 생각보다 1.39% 그렇게 막 최악으로 인기가 없진 않네 맨 꼴찌 봐봐요 꼴찌 진짜 필요하다 행운목 양초 마스크랑 손소독제 비눗방울 부채 그런 게 있다 보면은 연애 경험이 되게 풍부한 어떤 이성상대랑 연애를 시작하게 되면 처음에 되게 스트레스를 받아 왜냐하면 모든 게 비교당하는 것 같거든 왜냐면은 아 그 친구 좋은데 하고 뭐 했어 그러면은 아 씨 여기는 나는 처음 와보고 처음 먹는 거 다 처음 보는 것들이야 이런 야 이런 옷도 있어? 이런 향수가 있어? 막 이래 근데 그게 다 보면은 아 이 친구 벌써 다 어떤 경험을 했었구나 왠지 되게 위축이 되는 어떤 그런 기분을 느낄 수가 있거든요 남자들은 특히나 그래서 그것 때문에 잦은 싸움이 벌어지기도 해요 자격지심 때문에 어 그러고 나서 이제 결국은 헤어집니다 헤어지고 나잖아요 똑같이 똑같이 그거를 다음 여자친구한테 마치 자기의 몸에 뱀 것처럼 행동을 할 때가 있어 그거 하면서 여자친구 되게 새로워하지 그 친구는 전무의 역사 두 분과 함께 진행한 연애 기념일 선물 최악의 기념일 선물 한번 알아봤고요 저희는 그 뭐가 1등 했죠? 화장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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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십피스요 화장솜 오십피스 저 아마 옛날에 똑같은 거 했거든요 월드컵 그거 보면서 똑같은 소리 하나 안 하나 한번 보시는 것도 완전 포인트일 것 같아요 아 제가 그거 했는 어 같은 거 보고 했는지 봤었는데 그거를 비교해 볼 정도 너무 시간나는데 기억이 안 나네요 ㅋㅋㅋㅋㅋ 이거 옛날에 했던 월드컵을 다시 어 새로운 연도 때 하는 것도 재밌을 것 같아요 제 옛날에 했던 거 자 그렇게 해서 마무리 짓고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할까요? 많이 했다 많이 했어 좋습니다 아쉬워요? 아쉬워요? 우재씨 아쉬워요? 어 더? 저 노래 듣고 싶어요 갑자기요? 무슨 노래? 침착맨님의 노래 아 저 해드리고 싶은데 그 밖에 상가가 아직 안 닫았어 제가 아까 잠깐 화장실 가면서 봤거든요 아 안 닫아서? 안 닫아서 상가가 다 닫아야돼 아 이거 라이브로 꼭 들어보고 싶은데 노래방을 한번 갑시다 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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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일 좋아하는 침착맨님의 노래방 중에 제일 좋아하는 게 네 여전히 아름다운지를 부르는 게 있어요 아 그래요? 아 그래서 이제 편한 건 편한 건 편한 건 왜 뭐한지? 날 웃게 했던 예전 그 알투도 여전히 그대로니 난 달라져 예전만큼은 왜? 그렇게 했어? 아 그렇지, 제가 기억이 안 나네 안코 춤냐 이렇게 한 게 있어요 아 모르는 게 없다 나보다 더 잘 알아 그 노래를 그 구간을 저기 구간반붕을 했었어요. 맘에 들어서? 그걸 너무 좋아서 그래서 라이브로 들어보고 싶었는데 몸이 너무 화해서 간지러, 가려운 느낌을 받고 싶어서 그런가? 아 근데 너무 좋았어요. 아 그렇구나. 그 어떤 고음에서 당황한, 당황하면 나오는 표정 있잖아요. 이렇게 흘리는 거. 근데 그거를 너무 당황한 나머지 카메라를 이렇게 정면으로 응시하는 그 감성이 너무 좋았어요. 진짜 미친 새끼구나. 그 감성 앞으로도 많이 사랑해주시길 바라겠고. 진짜 미친 새끼네. 이 정도까지 있는지 몰랐다. 얼마나 그 뭐였죠? 뭐 사랑하는지? 여전히 아름다운지. 사람도 안 맞네요. 꼭 하나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상가 닫았을 때 제가 오라고 할 때 오세요. 상가 닫았다 빨리 와요. 그리고 이 주변에는 동전노래방이 없어가지고 제가 동전노래방에서 하려고 하다가 낮에 못 찾았어요. 그리고 못했어요. 이 근처에 노래방이 없더라. 없어. 제가 검색해봤는데 없어. 있긴 있거든요. 가보면 닫아있어요. 고덕동에 노래방 하나 차리면 대박 나겠네요? 미치는 거지. 미치는 거지. 그리고 그 이번에 그 코로나로 많이 닫았을 거야. 이게 말이 안 돼. 그렇지. 채팅에 옴노래방? 운영하기가 힘들어. 옴래방. 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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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카페가 아닌데 옵. 옴래방. 옴노래방. 옴노래방. 좋습니다. 각자 집에서 그 어플로. 너네 어플 요즘 잘 나오거든요. 요즘 또 다시 재발굴 되는 게 있어요. 전부님과 크리스마스 노래방. 이브 노래방. 그거 요즘에 다시 재발굴 되고 있어요. 그래요? 전문의 춤 댄스. 올라가 있는 거기에 있는지 말씀하시는 거죠? 댄스 퍼레이드 할 때. 그때 이제 비하인드 스토리로 그 안에가 문을. 노래방 문을 다 닫아버리면은. 갑자기 끊기더라고 핸드폰이. 그 와이파이가 안 터져가지고. 다시 좀 열어놨어요. 살짝 열어놨어요. 근데 손님이 안 계셔가지고. 잠깐 열어놔도 되냐 손님 오시면 닫을 테니까. 근데 손님이 계속 안 오셔가지고 열어놨거든요. 살짝. 그 맛이 또 있었죠. 그렇죠. 즐거웠어요. 난 도대체 노래방 간지가 몇 년. 그때가 내가 마지막인 것 같아. 그걸 왜 이브에 하냐고. 각자 각자. 집이 있는데. 이브에 왜 우리 둘이 만나서 그걸. 집에서 노래를 볼 수가 없잖아. 크리스마스 이브에 유분한 두 명이. 집에서 노래를 노래방 안 가요. 그렇죠. 그렇긴 하지만. 그래서 크리스마스 때 이브에 한 전문인과의 노래방도 한번 찾아서 들어보시기 바라겠고. 노래방 한 번 가야겠다. 노래방 가자 우리 한 번. 지금 바로 이어서 가라. 이어서. 그래도 다운. 지금 이어서 노래. 저는 괜찮아요. 동전 들어가. 저는 사실 되게 아쉬워요 지금. 왜냐면 제가. 아 언제 또 기약이 없고. 언제 또 제가 여기 나올 수 있을지 모르기 때문에. 어 너가 30분이야? 지금 시간이 많이 흘렀습니다. 또 와. 또 와. 언제 또 나올 수 있을지 모르기 때문에. 할 수 있어 너. 할 수 있어 할 수 있어. 저야 뭐. 불러주시면 언제든지 오겠지만. 올 수 있고. 그때야 봅시다. 난 잘 시간이 다가오고 있어. 잘 시간. 잘 시간이. 잘 시간. 나 루틴 깨지면 안 되거든요. 그렇습니다. 집에 가서 딱 샤워를 딱 하고. 딱 누워서. 우리들의 불렀어요. 마지막화를. 딱 보면서. 일상의 행복. 딱 보다가. 누워서 이렇게 누워서 해보게 해놨거든요. 아이패드로. 이소 도 좀 봐주고. 지금 이소는 이미. 이미 자고 있어. 잠들고 잠들고 있어. 딱 누워서 보다가. 딱 잠드는 거죠. 그럼 이소가 이제 깨워주고. 이소가 이제 막 울거든요. 갑자기. 갑자기 막 울어. 꽉. 얜 처음에는. 처음에는. 그것 때문에 막. 미치는 줄 알았다가. 이제는. 아 밥 때가 됐나? 하하하하하. 이렇게 되더라고요. 하루키. 근데 쭈작가님은. 그냥 이대로 가신 거예요? 아 올 거라고 생각하셨어요? 아. 담보가 있어서. 저거 호민이 형 그 통이 있거든요? 네. 그거 넣어놓으면 되겠네. 저 그냥 애초에 그 생. 그냥. 그럴 생각으로 가신 거예요. 아. 그러네. 그래서 그렇게 쉽게. 쉽게 가죠. 그냥 쉽고 가죠. 담보를 맡기고. 그럼 저걸 제가 가져가면요? 그러면은. 그러면은. 진짜 슬픈 얘긴데. 모를 수도 있어. 아. 모르지는 않지. 가져간지. 워낙 정신이 없는 분이라. 에이. 어. 무슨 소리야. 모를 수도 있어. 마상 입을 수도 있겠지만. 마상. 마상을 입겠지. 그러니까. 제가 두 벌 입을게요. 가져갔어요? 제가 두 벌 입어도 되죠. 뭐. 그래도 되겠지. 가져갔구나. 아. 전 진짜 아까. 진짜 갔다 오시려나? 싶어서. 음. 그렇게 생각했어요. 사실 뭐. 지금 가면은 뭐. 저는 내일 좀 일찍 올 겁니다. 왜요? 집에 좀 제가. 자리를 비워야 되는 게 있어가지고. 음. 아마 일찍 올 텐데. 방송을 한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작업실이 일찍 온다는 얘기. 그냥 알아두시라고. 지금. 우리 이거 방송 몇 시간 한 거예요? 떠요? 어. 어. 7시간 12분 한 거예요? 아. 그렇죠. 이거. 민수 기준이 몇 시간이에요? 7시간. 진짜요? 네. 7시간이죠. 어. 그러면. 저희 민수. 저도 민수 되는 거예요? 그건 아니지. 그거는 안 돼요. 왜냐하면은. 혼자서 컨텐츠를 준비해서. 주입식으로. 끌어가야 돼요. 그치. 우리는 좀 같이 그냥 좀. 게임을 준비하시긴 했지만. 사실 우린. 무더간 거예요. 준비를 하시긴 했지만. 뭔가 같이 이렇게 하는 느낌이고. 강좌가 아니죠? 강좌. 그러면. 만약에 제가. 그 아까 한. 가중 민수를. 아까 한. 가중 민수. 아까 했던. 그. 전형적인 예능 게임. 예를 들어 10종을 가져와요. 그걸로 다 이끌어 간다. 레크리에이션을 한다. 그럼. 그럼 이제 게임 민수가 되는 거예요. 10종을 다 해. 꽉꽉 끝날 때까지 안 가. 네. 궤도 민수님. 그 강의 끝날 때까지 안 가는 것처럼. 네. 제가 만약에 10종을 다 채워야 돼요. 혼자 주도적으로 하면. 네. 제가 MC를 봐서. 그러면 할 수 있죠. 그럼 민수. 레크리에이션은 민수. 아직은 준수. 사실. 근데. 게임으로 할 수 있으면. 이것저것 준비해온 건. 이제 최고민수님께서. 또 이것저것 갖고 오지 않았습니까. 그때. 근데. 전무님. 그. 어지러움을 동반한. 조퇴. 아. 조퇴하셨었죠. 그때 제가. 정말로. 근데 왜. 조퇴하셨어요. 조퇴하셨어요. 제가. 저의. 제가. 어. 진짜. 보잘것 없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아. 아. 저의. 아. 나는 이것밖에 안 되는. 이 영상에서. 느껴지더라고요. 아. 이 형. 진짜 지금. 진짜 심연의 고통을 느끼고 있다. 빤스런. 정말. 근데 김붕 작가님이. 방송을 또 많이 하셨잖아요. 한. 10년. 넘게 하셨죠. 네. 넘게 하시면서. 그. 축제로구나 할 때도. 힘든 와중에도. 다른 사람들 동료해 가면서. 으쌰으쌰. 야. 우리. 어. 얼마 남았고. 가자 가자. 이렇게. 이끌어 갔거든요. 근데. 그. 최고민 선생님 오실 때만큼은. 나약한 한 명의 필멜자였다. 아. 네. 이경. 나는 그. 어떤. 프로페셔널한 정신으로. 이겨내실 줄 알았거든요. 좀 어느 정도 좀. 원래. 수업을 계속 듣다 보면 졸려요. 그렇죠. 이겨내실 줄 알았어요. 저는. 뭔가. 다른 세계관에. 이경. 어떤. 다른 세계관에 있는 어떤. 캐릭터를 만난 기분이어가지고. 상성. 상성. 그렇죠. 예를 들면 뭐. 같이 뭐. 같이 초원에 있는 뭐. 뭐. 사자랑. 무슨. 하이에네가 있고. 이런게 아니라. 뭐. 사자랑. 콩어도마벤. 뭐. 이런식이야. 아예. 아예. 처음 봐가지고. 야 이거. 야. 너 이거밖에 안되나. 이런 느낌이잖아요. 그래가지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때 가실 때 되게 침울했었어요. 아. 진짜 되게. 계속. 죄송합니다. 하면서. 거의. 녹아서 가시더라구요. 제가 저에 대해서 다시 한번 깨달았어요. 아. 나는 이거밖에 안되는 인간이구나. 부족한 인간이냐. 너무 부족해요. 저는 못 견디는 인간이구나. 내가 이렇게. 실제로 좀 약간. 그 집중력에. 이슈가 좀 있어요. 맞아요. 제 집중력 이슈가 되게 심합니다. 산만하고. 그래도 집중력을 가지고 가면서 또 길게 가시는 경우도 있는데. 제가. 그니까. 제가 관심있고. 제가 즐겁고. 막. 이런거여야 되는데. 좀 약간. 그. 당황하거나 이러면은. 집중력을 좀 놓치게 되면은. 그. 다시 가져오기가 좀 힘들다. 집중력을. 그렇죠. 한번 이렇게 딱 떠나버리면은. 뭔가 그 뒤에. 거가 뭔가 이제 예상이 되거나. 아. 갑자기 제가 훅 날아가죠. 좀 본인 기준 지루해졌을 때. 그렇죠. 뭔가 그런게 있죠. 아. 그. 정리를 해보자면. 초금수 선생님의 강의가. 아니. 강. 강의가 아니고. 강의는 아니었죠. 강의는 다 너무너무 좋았고. 다 들을만하고 그랬는데. 어떤 그 바이브가. 그 상황이. 초금수 선생님의 바이브가. 아니 그건 아니고. 제가 그냥. 어. 너무. 너무. 모자랐다. 그냥 너무. 정말. 하찮은 인간이었다. 하찮은 인간. 그거밖에 안되는 인간이었다. 그렇게 마무리 짓도록 하죠. 저는 사실. 청금수 선생님이. 준비해 주신. 전통게임. 너무 재밌게 했거든요. 다음에. 기회가 있으면 또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레크레이션 준비해 주시고. 아 예. 저는 뭐. 제가 최고민수님이랑 하는건 아니잖아요. 그죠. 그쵸. 그니까 이제 그. 최고민수 선생님이. 게임 쪽도 하니까. 그걸 확실히. 다 덮을 수 있는 양을. 준비하셔야 된다고. 그죠. 오. 근데 오늘 같은. 오늘 같은 게임 너무 좋았어요. 그건 어려울 것 같은데. 오늘 같은 게임은. 사실 솔직히. 되게. 재미있어요. 전무님이 좋아하는 스타일. 근본을 엎을 수는 없잖아요. 옛날에 그. 등에다 적는거. 전무님이 하자고. 그런거. 약간 좀. 그런 식의. 머리를 쓰는 어떤 그런 게임도 좋았어요. 알겠습니다. 알겠죠. 자 그럼 갈까요? 그럴까요? 아 아쉽네요. 확실히. 아쉬워요? 아쉽네요. 또 와. 코인노래방 하세요. 아니면 둘이. 코인노래방을 가든가. 코인노래로 와. 네. 알겠습니다. 이거 잘 입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저도. 아 나는 근데. 이거를. 매칭을 못해 너무. 옷을. 안해도 돼요. 지금 잘했어. 지금 밤. 이런 반바지에 입어도 돼요. 슬리퍼에 입어도 돼요. 그리고 최대한. 여름에요? 여름은 아니죠. 여름은 안되죠. 가을. 에어컨 많이 틀어놨다 이러면 입어도 되고. 이거는 가을부터. 방송 소품으로. 의상 소품으로. 그냥. 에어컨이 있다면. 뭐 입어도 되고. 그리고. 최대한 막 입으셔야 돼요. 아 최대한. 그래야 더. 이제 예뻐지. 떡볶이 막 먹고. 그리고 막 튀고 막. 떡볶이 막 먹고 막. 오케이. 오케이. 자 그러면은. 전문님. 그러면은. 지금 막 다섯 번째 나와가지고. 아 막. 사실 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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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렵고 막. 이러신 표정을 지는 데. 그런 건 아니죠? 왜냐면 지금 풍이 형이. 어떤 자세로 있냐면. 갈까만. 계속. 아니야. 아니야.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서. 개인 방송이 뭐. 사실 유튜브 트위치 뭐 이런 데가. 그쵸. 사실 좀 소규모긴 하지만. 그래도 엄연히 방송이라면 방송이라고 할 수 있기 때문에. 시청자분들 생방송으로 보고 계시고. 만약에 이렇게 했는데. 방송이 안 끝났는데. 막 이제. 집중력을 막 상실하고 하면. 그 방송사고라고도 볼 수 있거든요. 아 그렇죠. 그렇죠. 지금 몇 분이 보고 계신 거예요? 지금 많이 보고 계세요. 지금. 천. 어이구야. 만 분이 넘게 보고 계세요 이거를. 그런데 만 천 분이 보고 계신 데도. 막 집중력을 잃어가지고. 막. 막. 제가요? 안절부절하고 이러면. 안절부절 아닌데요. 방송사고. 안절부절이 아니라. 배가 나왔어요. 배가 나왔어요. 그 추진력을 위한. 각도거든요. 그 우리 학교 다닐 때. 점심시간. 오기 전에 하고 있던. 5분 전부터 하고 있는. 그 자세거든요. 그쵸. 사실 게스트. 뭐. 김봉 작가님 같은 경우는. 사실 방송에 좀. 식구 같은 개념이고. 이제 새로 오신 손님인데. 지금. 우재 씨가. 그런데도. 식구야. 우재도. 방송적으로 봤을 때. 시청자 입장에서는 그렇잖아요. 처음. 뉴페이스잖아요. 그러면 이제. 아무래도 부담이 될 텐데. 그 앞에서. 안절부절하면서 좀. 갔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시고. 무진맬이어서. 무진맬이어서. 갔다 오세요. 그걸 갔다가 와. 왜냐면이라는 말을 해서. 진짜 죄송한데. 이게 이유가. 제가 여기를. 침투부 스튜디오를. 여러 번 나온. 정말 다경험 현자라면. 뭐. 아쉽지 않게. 그렇지. 안녕히 계세요. 이러고 갔을 거예요. 첫 출연인데다가. 제가. 아주 오랫동안. 뭐. 시청자분들 아실 거 같아요. 맞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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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염원했던 자리이기 때문에. 그렇죠. 오매불방 기다렸죠. 그래서. 오늘 하루를. 엄청. 특별한 하루라고 생각하고. 사실. 어제 밤부터. 준비를 하셨어요. 준비도 많이 하고. 어차피 솔직히. 주무실 때. 좀 설쳤죠 잠을. 안 잤어요 잠을. 못 잤어요? 네. 그러니까 그런 분이에요. 근데도 아직도. 피곤함을 느끼지 못하고. 집에 돌아가기 보다는. 아쉬움을 좀 더. 제가 고작 먹은 거라고는. 에그버거. 에그버거 다 못 먹었어요. 아까 보니까. 배가 너무 고픈 상태예요. 그래요. 진짜. 진짜. 배가 고픈데도 잘 안 드시더라고. 근데 지금은 진짜 고픈 상태예요. 아까 좀 시켜드릴까요? 시켜드려. 컬맘이 있는데 시켜드려. 아 왜. 왜 뭐가. 방송사고라고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는데. 아니 내가 뭘 했다고. 안내를 했으면 좋다고 하고. 아니 내가 뭘 했다고. 이걸 왜 자꾸 이렇게. 그러면. 이렇게 하죠. 저는. 우리 친구들도 다 알고 계시고. 저도 진심으로 아쉬우니까. 사실 저는 지금 8시 반이면. 제가 내일 스케줄이. 오후 2시 막 이렇게 있어요. 사실 지금 저는 집에 가도. 예. 왜요? 집에 가도. 사실 저는 집에 가도. 침투부 원본박물관을 켜 놓을 가능성이 제일 높아요. 어차피. 어차피. 그거 거기서 듣나. 아니 침착맨님만 괜찮으시면. 네. 원동법으로 또 듣는다고? 어차피 남는 시간에. 어제꺼 어제꺼. 쉬는 시간이라는거지 쉬는 시간. 어제꺼. 그래서 저는 어차피 그러고 있을거기 때문에. 그러면. 풍전문님. 아 침착맨님. 보내드리고 보내드리고. 괜찮으시고. 침착맨님은 괜찮죠. 나는. 그럼 남아가겠습니다. 그럼. 아유 결론이 쉽게 났구만. 저는. 이거밖에 안되는 인간이니까. 저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두분은. 좀 더 남아서. 식사도 하시고. 노래도 부르시고. 그러세요. 침착맨님 괜찮으세요? 그럼 2차런. 그럼 2차런이라고 부르겠습니다. 두번째. 저는 런입니다. 저는 여러분. 런이에요. 근데. 저도 늦게까지는. 잊고 싶진 않은데. 8시 반은 조금 아쉬운거에요. 아 그러니까. 나는. 나는 하나도 안 아쉬워요. 이거 어떻게 해서. 나는 이 표정 어떻게 해서. 난 너무 안 아쉬워. 진짜 솔직히. 좋았어. 호스트라면은. 마지막까지 남아서. 그래서. 보내고. 어두운 데에서. 혼자 한번 탁 앉아가지고. 오늘 하루를 한번 좀 이렇게. 돌아보고. 아니요. 저는. 원래 그래야 되는게. 우스케죠. 그거는 인정해 주셔야 돼요. 집에 체크는 한번 해야 돼요. 왜냐하면. 시간이 늦어지면 당연히. 그럼요 그럼요. 동의를 받아야 되는. 저는. 무슨. 10시 11시까지는. 못 잊고 저도. 뭐 한. 지금으로부터 한 30분 1시간. 아이 그래 그래. 전화는 해야죠 저는. 그래. 전화는 드리고. 30분 1시간. 그래서 그냥 뭐. 지금. 식사도 좀. 개가 너무 고프니까. 밥이나 한 끼 먹고. 그래. 그래. 전부님 그러면 어떻게. 밥은 먹고. 식사는. 그럼 밥은 먹고 가잖아. 식사는 드시고 할까요? 그래. 진짜야. 밥은 먹고 가자. 그래. 어차피 집에 가도 지금 밥이 없어. 아 그래. 그럼 저는 가도 돼요? 아. 아. 갑자기 왜 그래요. 아니 남는다고 하셔서. 방금까지 한 얘기가. 아니 전화하러 가도 되냐고. 전화는 지금. 얘기는 끝까지 들어 보세요. 전. 아니 근데 목소리가 또 들어갈 수도 있으니까. 아니 아무 말도 안 하고 있을게. 개라. 전화는 까로 가야지. 아유. 그래. 여보세요? 어. 아유. 진짜? 어허 알겠어. 어허. 잠깐. 아니. 와. 아니. 취해요 이렇게 사람이. 알겠어 알겠어 알겠어. 너무 취해. 알겠어요. 알겠어요. 전 전화 좀 하고 올게요. 아. 잘 걸렸다. 제가 만약에. 제가 내일. 제가. 원래 평소 스케줄은. 촬영이 있으면은. 보통. 아침. 막. 일곱, 여덟시만. 이때. 아. 호민이 형 연락 왔습니다. 아. 그래도 잊지 않고. 오려고 했었네요. 호민이가. 했는데. 일이 좀. 있어서. 가봐야 된다. 호민이가 승리잖아. 요거는. 전달 보내셨죠. 이게 한. 네. 40분 전에 왔어요. 40분 전에. 요거. 얼마나 감사해요. 잊지 않고. 우리를 잊지 않고. 다시 오겠다는 생각을 하시고 가셨다는 것 자체가. 맞아요. 호민이가 주식도 잘해 이런 거 보면. 네. 결국. 튀셨네요. 낄낄빠빠가 멋지라고. 가죽. 가죽은 보관하겠다고 할게요. 보관하고. 네. 꺼죽은. 보관하시고. 아무튼. 원래 제가. 원래 촬영이 있으면. 보통 아침 막. 7시. 8시. 아니면 뭐. 9시쯤에 매니저님이 오세요. 보통 방송들이. 근데. 하필. 내일. 방송이. 집에서. 1시인가. 출발해요. 희한하네. 그러니까. 그런 방송이 있어요. 네. 그래서 오후 늦게 시작하더라고요. 저도 의아한데. 새로 들어가는 프로그램인데. 사실. 좀 일찍 일어나서. 그러니까. 그래서. 첫 촬영이라서. 대본도 좀 숙제하고 해야 되는. 저것도 해야 돼요. 티저도 찍고. 프로저도 찍고. 이런 걸 해야 되는데. 좀 일찍 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네. 이상하게. 내일. 하필. 그래도 좀. 일찍 일어나서. 좀 미리 좀 보고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대본도 좀 보고. 아. 그거는 자기 전에 보면 되죠. 오늘. 안 그래도 지금 전달을 받았거든요. 이. 지금 보시면은. 우리 매니저님이. 이렇게 해서. 그. 이렇게. 보내주셨어요. 요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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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 자기 전에. 슥 보면 돼요. 아. 아. 이거 되게. 열심히 봐야 될 거 같은데. 보니까. 그래봐야. 17페이지인데. 뭐. 사실. 방송 많이 해보셔서 아시잖아요. 이런 뭐. 대사랑은 필요 없잖아요. 아. 요거. 나는. 솔직히 하던데. 센스있게. 딱딱딱 할 수 있으니까. 보통. 몇 시에. 몇 시에 자입니까? 저는. 보통. 어. 자는 시간으로. 지금. 저는 스케줄이 있든 없든. 새벽. 4시. 이후에 자입니다. 피부 다 상하는데. 5시. 그리고. 심장이 안좋아요. 느끼려면. 심장이요? 심장이 너무 안좋아. 진짜. 음. 정말. 이게. 갑자기. 훅 갑니다. 너무 늦게 잔다. 새벽 4시. 너무 심한데. . 있네. 크으으으으으으으으. 크으으으으으 Perquè. 너무 심한데. 새벽 4시. 새벽 4시까지. 뭐.. 뭐.. 없나요? 아. 배고프시면. 그냥 틀어놔요? 배고프시면. 자, 뭐 드시고 싶은 게 있으면 좀... 아, 읽혔습니다. 아, 읽혔어요. 아직 표정에서 읽었어요, 지금. 제 표정을 어떻게 읽어요? 아, 제가 읽었습니다. 글자가 아닌가요? 아, 이게... 이게 내가 런을 차라리 했었으면... 내가 런을 했었으면... 핑계, 나를 핑계 삼아서 같이 파했을 텐데... 아, 이거 지금 갑자기 밥을 먹고 가겠다라는... 어떤 그 상황이 돼버리니까... 표정이 지금... 어... 괜찮은 거예요? 아닌데요. 저는 좋고... 저는 오늘을... 24시간 MT 2탄으로... 자그마한 소규모 24시간 MT로 가는 게 어떤가요? 펑카를 날리네, 갑자기. 왜냐하면 제가 내일 아침 일정에 밖에 좀 나가 있어야 돼가지고... 그런 것도 한번... 아예 여기서 잔다. 그래서? 네, 그것도 나쁘지. 아... 일단 식사를 빨리 하는 게 좋으니까... 음... 어... 한번 갈까요? 뭐 어떻게? 근데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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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4시간 MT를 하기에는... 너무 최근에 하지 않았어요? 그 특집을? 그래서 우리 특집분들... 우리만의 속규모 MT. 근데 이제 시청자분들은 이거를 좀 뭐랄까... 너무 최근에 했던 거를 또 가져오면... 음... 좀 이렇게... 어... 뭐라고 해야 될까... 그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지루해할 수 있을 수... 아니야,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우리가 즐거움들... 뭐예요? 항복. 항복. 항복? 아니, 근데 김풍 작가님은 가면 가는 거예요. 가면 가는 거예요. 네, 저는 좋아요. 저는 괜찮아요. 저는 괜찮은데... 그러면은... 저는 이제 투수분들, 우리 시청자분들이... 아니, 식사는 하고 가셔야죠. 아, 식사는 해야죠. 식사는 하고... 식사요? 어... 아니, 잠깐만요. 그러면 이건 드릴게요.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지금 가셔도... 뭐... 그 어떠한 뭐... 얘기도 하지 않을게요. 응. 해도 상관없어요. 비난하지 않아요. 아니, 해도 갈 거라고? 해도 상관없어요. 해도 상관없어요. 해도 상관없어요. 그래서 지금 그냥 선택권을 딱 드릴게요. 지금 밥 먹고 갑시다. 밥 먹으면서... 밥 먹으면서... 레스트로 밥 쫙 먹고 기분 좋게 배 두들기면서 집에 갑시다. 근데 밥을 시키면은 한 시간 정도 걸리고 오면 먹고 하면 두 시간 걸리는데 괜찮아? 그러면... 10시 40분인데... 그러면 또... 그래서 그냥 가시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저희 둘이 먹겠습니다. 그래요, 그래요. 저는 가겠습니다. 네, 제가 오셨는데 저녁 식사 시간도 넘었는데 식사 대접을 못하는 게 좀 죄송스럽지만... 아유, 괜찮습니다. 가시는 게 더 오히려... 오히려... 다음 일정을 위해서는... 그럼요. 그게 맞는 것 같아요. 제가 사실 지금 마음의 짐이 있기 때문에... 마음의 짐. 어쩔 수 없이... 왜냐면 제가 진짜 이것만 끝나잖아요? 네. 저 혼자 여기서 24시간 MT합니다. 정말로. 분명히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24시간 MT를 혼자서 채워보겠다는 그런 말이었어요. 뻥이에요. 그건 날짜를 꼭 정해서... 뻥이에요. 근데 뻥이고... 야, 끙이... 둘이 하겠습니다. 둘이서 24시간 MT를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일단... 보내드리죠. 보내드리고... 네, 먼저 보내드리고... 저는... 식사만 하고... 네... 가겠습니다! 안녕! 안녕! 아, 좋다. 이거 하나 가져가세요. 이거 하나 가져가세요. 이거 하나 가져가세요.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것도 뭔가 다른 거구나. 비싸고요, 이거. 알겠습니다. 혼자 말씀하고 계세요. 형, 들어가세요. 갈게. 네... 자율적으로 연락하세요. 자율적으로 연락하세요. 오늘 자리 붙게 하고 고맙다. 진짜. 아주 정확히 이제... 나한테 첫 자율적이었습니다. 많아서... 들어가세요. 네, 감사합니다. 알겠습니다.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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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각됐네요. 어... 여기 계신... 대표... 님도 임원이라고 할 수 있나? 뭐... 임원급... 임원의... 약끝이의... 약끝이를 제가 받아서... 약끝이를 하게 됐네요? 근데...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제가... 제 스케줄도 제 스케줄이지만... 그... 신챙맨 님이 모시는 게스트분들이 또 워낙 많기 때문에 제가 오늘 아니면 언제 또 이 자리에 올 수 있을지 모르기 때문에 남은 시간도 하나씩 고민해서 좀 약근 시간 동안 있을 수 있네 왜냐면 제가 지금 집을 가도 집까지 한 30분 정도 걸려서 가도 9시 반쯤 집에 간다고 해도 똑같아요 여기서 침소리 듣고 있나 집에 가서 침소리 듣고 있나 똑같아서 통천님 통천님이랑 저랑 아마 동갑이실 거예요 노노그램으로 기강 근데 저는 노노그램을 저는 좋아해요 그래서 이거는 기강이라기보다는 저는 좋아요 하면 해요 오히려 포상이다 저는 뭐 약간 저는 머리 쓰는 게임이나 좀 이렇게 뭐랄까요 제가 그런 좀 강박 비슷한 게 또 있어요 제가 아무래도 문제적 남자라는 프로그램 출신이라고 할 수 있으니까 그 프로그램을 하면서 뭔가 문제를 풀고 뭔가 이렇게 주어졌을 때 푸는 거에 대한 성취감이라고 해야 되나 그거에 약간 강박 비슷한 게 있어가지고 이렇게 막 풀고 막 이런 거 좋아요 근작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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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가 재밌고 재미없고를 떠나서 저는 그 박정민수님 나오셨을 때 배우민수님 나오셨을 때 근작 강의 봤거든요 저는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제가 그거를 풀버전으로 다 들으면서 봐도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그리고 근작하면 저만 죽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도 죽는 거예요 그래서 김풍 작가님 가셨고 밥을 어떻게 할까요? 배가 많이 고프시잖아요 어 그렇게 되네요 이게 아까 몸 쓰는 게임하고 하기 전에 그거 먹은 게 다니까 좋다서를 선호하시는 그게 있어요? 이거 꼭 그거 같아요 서바이벌 게임 하루가 지나고 한 명 가고 하루 지나고 한 명 가고 하루 지나고 한 명 가고 그리고 아무도 없었다 그리고 아무도 없었다 이제 지금 결승전 하는 거예요 예 뭐 선호하시는 음식 메뉴요? 없으면 그냥 제가 랜덤으로 그냥 컵라면으로 아 좋습니다 컵라면 괜찮아? 응 근데 그건 아셔야 돼 그 제가 아까 에그버거 먹었잖아요 어 참깨라면 안 돼요? 그러면? 참깨라면 계란계란이랑? 저는 괜찮은데 응 제가 만약에 호스트면 응 저 게스트 불러다가 그 에그버거랑 컵라면 먹여서 보내면 에그버거 비싼 거예요 4,000원 응 요만한데 4,000원이 비싼거죠 8,000원짜리 드셨죠 응? 네? 아 나? 나는 8,000원짜리 먹고? 9,000원이었는데 아유 본인이 안 먹는데 어떡해 저는 그게 이제 사실 저는 시간이 컵라면 별로 컵라면 별로 전 괜찮아요 근데 이제 괜찮으시냐는거죠 안 찝찝하시겠어요? 욕 한두번 먹었으니까 뭐 예 저는 괜찮은데 저는 괜찮은데 제가 만약에 제가 뭐 제 채널의 주인인데 모셨다 저는 만약에 주인이면 소박사일 못잘거 같은데 아 그래요? 주인이면 뭐 대접할거 같아요 저요? 예를들어 어 진짜 최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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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편도는 제공할거 같아요 근데 실제로 그때 촬영 끝나고 진짜 맛있는거 엄청 많이 그 사주셨어요 아아 맞아요 저 저기 그 제가 사진올린거 거기 더블트러블유니온이라고 거기 가서 나 이름도 몰랐는데 디티유니온 가서 그래서 맛있었죠 아 마신대로 너무 잘하고 계세요 너무 잘하는건 아니고 몇개 아는건데 거기만 가는거에요 음 오케이 자 그러면은 음 아 참깨라면 먹죠 아 안돼 그래도 게스트분이 그렇게 힌트를 좀 힌트 아닌 힌트를 주셨는데 어떻게 참깨라면 먹고 떡볶이 먹어야겠다 떡볶이 좋죠 가래떡볶이 가래떡볶이 떡볶이도 좋은데 참깨라면 더 좋아요 아니아니 손님 오셨으면 대집해야지 저번에 나 점심에 먹으려고 하는데 문 닫았더라구요 떡볶이 하나에다가 음 그러면 식임이 없네 떡볶이를 시키실거면 응 작은걸 시키시죠 그래서 참깨라면이랑 먹죠 안돼 참 참깨라면 시키면 뭐라고 할거잖아요 그쵸? 아닌데 나한테 뭐라고 할거죠? 참깨라면 용맥이려고 호스트 용맥이려고 아예 참깨라면 그래도 아까 뭔가 대답해주신다고 하시니까 그러면은 좀 가격대가 있는걸로 제가 한번 좀 알아보겠습니다 어? 어? 이거 어때요? 이게 뭐죠? 어? 어? 샌드위치 아니 그냥 그 좋아하실거 같아서 어? 우재씨가 좋아할거 같아서 그냥 이런거 말차 두부 치즈 로만밀 샌드위치 이런거 풀때기가 많은거를 안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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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깨라면 먹죠 안돼 안돼 거긴 풀이 없잖아요 안돼 삼척분식? 요건 어때? 어? 좋은데요? 이거 괜찮아? 참깨라면이랑 잘 어울릴거 같아요 안돼 안돼 잘어울릴거 같아요 아 그럼 이거 괜찮은데 진짜 괜찮은데 참깨라면하고 어울리면 안돼 참깨라면은 다 잘어울리지 뭐 라면게 라면게 뭐 어떻게든 김치죠 김치 잠깐만 어? 저는 앞에께는 안돼요 이게 나요? 아냐아냐 아까 방금꺼 떡볶이가 났다고요? 어 이거 안땡겨요? 아구찜? 아저씨 아니에요? 아저씨인데 어떻게 아구찜을 이렇게 넘어가 나 이거 정말 저 생선을 안먹어요 나 대접 어? 생선을 안먹어요 아 그래? 그러면은 저 편식맨 게스.. 게스로 가야되나? 게평.. 게편식 게스로 가야되나 캣츠 게이사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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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찰 게이사츠 어 여기 괜찮죠? 괜찮아요 이거? 네 괜찮죠 요거 요런거 요런거 딱 대접받는 기분 나잖아요 치즈카스 저는 게이사츠 여기서 게이카츠 이건 게이카츠 괜찮지 나쁘지 않지 저는 여기서 이거 먹을게요 치즈스틱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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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치즈스틱 2개 2천원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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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 되겠다 내가 골라야겠다 제가 고를게요 이 안에서 저는 그냥 그러면은 맘에 안 들어? 안심 먹겠습니다 안심 먹을게요 안심 아 히레까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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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먹을게요 근데 치즈까치가 정말 맛있게 생겼는데 첫 주문 추천명인데 아니면 여기 세트 있을 거거든요 그 무슨 까치 세트 뭐라는 거 그걸 시키시면 제가 거기 딸려오는 모밀을 먹을게요 엇! 알았어. 그럼 그렇게. 근데 세트가 없네요? 세트가 없고 그냥 단.. 아 누르면 나오나? 없나봐요. 나는 치즈까츠 먹을래요. 아 여깄다. 정식으로 변경. 정식으로 변경. 제가 1200원치 먹을게요. 어? 아 국물떡볶이 추가하면 되는데 품절이야. 아 품절이야. 아 빌어먹을. 아 너무 깊게 시켰나봐. 아 근데 9시인데 이게 되나? 배달이 되는지 모르겠네. 떡볶이 먹고 싶긴 하다. 어쩔 수 없지 뭐. 근데 뭐 편의점에서 파니까. 정 먹고 싶으면 거의 해도 돼요. 참게 라면요? 아뇨아뇨. 떡볶이. 떡볶이. 치킨 가라하게. 아 저 별로 안 좋아해요. 원해요? 안좋아요? 그러면 나는 요거. 치즈까츠 정식으로 하나 먹고. 우재님은 흐르케치. 흐르케치 먹고. 정식으로 변경? 아니요. 안 변경? 제 거 먹는다고요? 아뇨아뇨. 그냥 먹을게. 그냥? 이것만? 왜냐면 다른 게 하나 있으니까. 오케이. 그럼 이거 하고. 밖에 계신 거. 어때요? 침, 기름에는 있어 이거cić rude. 침, 기름에. balas, balasch. balasch. 수자님들, 수자, 유수자님이랑 식사를 다 하셔야 되니까 여러분, 수자님들 제가 피곤하지는 않으시죠? 혹시 제가 지금 지겹게 만들고 드리는 건가요? 제가 지겹게 하는 건가요? 계란을 가져가야겠다. 계란 사먹겠다. 계란 먹을 사람 없죠? 계란을 가져가야겠어요. 요즘 차량이 많아요? 저 많아요. 많은데 중간중간에 하루 이틀씩 조금씩 있어요. 그래서 그때 확 쉬어버리고 그때 확 쉬고 그리고 이제 미친 듯이 또 일하고 아 또 일하고 덴마크 가서 괜찮았어요? 덴마크요? 네. 덴마크 좋았죠. 덴마크 좋았죠. 정말 좋았고 이제 뭐 촬영이 조금 아무래도 해외 촬영이고 좀 빡빡하죠 일정이 아무래도 해외 일정이면 왜냐하면 시간이 갈수록 돈이거든 그게 다. 그러니까요. 거기 또 해외에는 진짜 빡빡하게 할 수밖에 없어요. MDC에서 아주 많은 어떤 제작비를 들여서 새로 만든 프로그램이기 때문에 어떤 그런 부담감이 아무래도 제작진들도 있고 하니까 그럼 출연자들도 부담감이 있겠네요. 그게 전달되잖아요. 아무래도. 그렇죠. 근데 그럼 대형 프로젝트에 들어가신 거네? 뭐 뭐 뭐 어떻게 보면 뭐 그럴 수도 있죠. 저기 종국이 형님이랑 그 그 쇼트트랙 황대현 선수 그 다음에 지현우 배우 형님이랑 그리고 파친코에 이삭으로 나오는 노상현이라는 친구가 있어요. 그 친구랑 해서 다섯 명이서 이제 친구 됐어요? 나갔는데 뭐 아무래도 덴마크에 한 10일 뭐 이렇게 같이 진짜 오래 계셨구나. 네. 그 프로그램 치고는 엄청 오래 있었어요. 엄청 오래 있어서 그래서 외국 축제로구나. 어? 외제로구나. 덴즈로구나. 덴즈로구나. 근데 어쨌든 일정은 이렇게 빡빡했는데 그냥 저 유럽을 처음 가봐서 유럽을 아예 처음 가봐가지고 그냥 그 지나갔다가 건물 이렇게 보기만 해도 예쁘더라고요. 확실히 좋아요? 덴마크? 근데 그거 딱 이틀 가요. 아 3일째부터는 건물들 이제 감흥이 없어지고 향수병? 어 향수병 까지는 아닌데 제가 원래 그냥 일상을 좋아해요. 일상. 그러니까 눈뜨고 뭐 일이 있으면 일을 하고 오고 일이 없으면 집에서 어 저희 작업실 한번 놀러오세요 다음에 그 테라스가 크게 있어요. 거기가 좋다면서요? 거기서 그냥 저기 이거 뭐죠? 이 파라솔 펴놓고 거기 밑에 가만히 누워있다가 들어와서 그 뭐냐 원본박물관 일단 펴놓고 그러고 그러고 그냥 이러고 가만히 있는 걸 좋아해요. 근데 덴마크를 간다는 자체가 저한테 엄청 큰 일이었던 거예요. 이 일상을 다 바뀌어. 다 바뀌어. 10일 동안 다 깨버려야 되니까 응. 나는 매일매일 이게 되게 좋은데 어쨌든 10일을 이거 못하니까 네. 그것 때문에 조금 힘들었죠. 그럼 원본박물관 못 봤겠네요? 못 봤죠. 그래서 그래서 덴마크 갔다 와서 네. 쌓였어요. 몰려 있잖아요. 쌓였어요. 거의 다 따라잡았어요. 그래서 이제 어제 어떻게 따라잡지? 어제 밤에 개도민수님 것도 심지어 다 봤고 중간에 나오신 거 어제 밤에 그 저기 두 분 나오신 거 그거 360p로 아 그거 아직 덜 나왔잖아요. 아직은 덜 돼서 360p로 그리고 근데 사실 이렇게 하고 본다는 느낌보다는 틀어놓고 틀어놓고 그게 또 재밌는 부분만 잘 들려요. 그러니까 좀 약간 틀어놔서 이렇게 본다는 느낌이 아니고 네. 그거를 긁어놓는다는 느낌 그쵸. 그리고 빨간 걸 긁어놓는다 봤다는 거 그리고 핸드폰을 영상마다.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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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면서 핸드폰 하면서 이렇게 아마 다 공감하실 것 같은데 여기 계신 분들은 다 전부 다. 그게 좋아요. 왜냐면은 응. 아직 그 구글 AI는 네. 제대로 보는 거랑 대충 보는 거랑을 그걸 구분을 못하거든요. 아직 과학기술은 그래가지고 그렇게 봐도 열심히 본 줄 알아요. 근데 그게 결국 될까? 그게 될까요? 뭐 페이스 아이디로 해가지고 그냥 동공 여기 그 포인트로 해서 여기로 되고 있느냐 아니면 뭐 그렇게 하든가 뭐 안가 뭐 특별한 움직임이 뭐 보인다거나 뭐 계속 막 광고가 나오는데 계속 막 어? 뭐 내비둔다거나 이런 거 할 수도 있겠죠. 그런 것들. 여러 가지가 있겠지. 왜냐면 그거를 하는 게 중요한 게 그래야지 그 광고를 주는 기업체한테 효율적인 광고 그 수행이 됐다고 그 알려질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렇죠. 다시 보기 많은 구간 뜨자는 이 친구 클릭하고 아무튼 데마크 가서 너무 시간이 없는 거예요. 근데 저도 어쨌든 유튜브 채널을 우리 팀이 운영을 하고 있으니까 뭐라도 건져오고 싶은 거예요. 근데 마지막 날 돌아오는 날 그러니까 그 비행기 타러 가는 날 아 오전에 오후 2시까지인가 이렇게 한 4시간이 시간이 딱 생긴 거예요. 자유시간이 거의 유일한 그래서 그때 거의 끝날 때 그때 마지막 날 마지막 날 거의 그냥 막 요호호 막 이러고 막 그래서 그 시간이 딱 생기자마자 바로 코펜하겐 그 중심가로 뛰어갔어요. 매니저님이랑 막 뛰어가서 그 제가 하는 컨텐츠 중에 이제 먹방 이 하나 있어요. 맛없게 먹는 거 그거 덴마크 버전 하나 또 찍고 아 그리고 또 SNS 또 그 와중에 광고가 또 있어서 거기 간 김에 또 예쁘게 찍자 그래서 또 사진도 찍고 아 그 와중에? 네. 4시간 안에 그걸 좀 꽉꽉 채워서 하고 바로 공항으로 가서 또 20시간 또 타고 비행이 아 가서 개인적으로 막 찍으면 좋겠지만 시간이 진짜 마지막에 간신히 남아서 네. 그래서 후다닥 했죠. 후다닥 하고 그래서 아마 내일 내일 저녁에 제 채널에 그 덴마크 버전 그게 아마 올라올 거예요. 먹방이. 아, 덴마크에서 하는 먹방이? 네. 혼자 하셨어요? 혼자 했죠. 같이 하지 않고? 후다닥 달릴 때 같이 달리진 않고? 그거 이제 매니저님이 중간중간에 인사트용 이런 거 저 뭐 좀 찍어주시고 그런 거 했어요. 뭐 이렇게 정방, 그니까 어떤 건물을 정면으로 이렇게 대놓고 고정을 해 놓고 제가 거기 아웃했다가 이렇게 지나가는 거라든지 뭐 이런 뭐 이런 멋있는 거? 멋있다기보다는 중간중간에 음악이랑 같이 껴놓을 수 있는 것들 그런 거 좀 따로 좀 찍고 가는 길에 막 찍으면서 갔어요. 코펜하겐 중심간까지 가는 길에 찍고 그 다음에 가자마자 이제 먹는 거 바로 해서 찍고 그러고 또 사진 금방 찍고 그러고 이제 근데 그런 데는 딱 갔을 때 촬영 말고 그냥 사낸용으로 간다면 네. 괜찮을 것 같아요? 막 한 달달기만 이런 거 하면? 재미없어요. 재미없을 것 같아요? 그냥? 촬영이니까 막 이런 거 저런 거 막 불어 댕기고 우리나라가 진짜 재밌는 거야. 음 살기. 어 자꾸 오네요? 어 일정 정리해야 된다고 어? 아 이 작가님이 매미 작가님? 네? 매미 작가님? 매미? 중매미 작가님 중매미 배탠도 지금 아마 방송 보고 계시니까 지금 보고 계실 거야. 아 작가님 보고 계시는구나. 네. 중국매미 작가님 자 이따가 방송 끝나고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어 그 뭐야. 근데 그 뭐야 어 유튜브 네. 요거는 그거 언제예요? 응? 밀렸을 거 아니에요? 어떤 거요? 그거 지금 그 그 뭐야 덴마크에서 찍은 거 말고 네. 뭐 더 하지 않아요? 그게 끝? 엄청 찍어놨죠. 미리 찍어놨다고? 덴마크 가기 전에 엄청 찍어놓고 덴마크 다녀 오자마자 미친듯이 찍어놨어요. 그래서 스톡을 좀 만들어놓고 이제 좀 한숨 돌린 그러면은 그 주우재 채널에 올라오는 영상들은 네. 막 길게 보면 한 달 전 것도 있고 막 그럴 수도 있겠네. 아니죠. 한 달 전 거? 아아 미리 막 찍어놓고 타임라인상? 옛날에 찍었던 근데 또 그러기에는 제가 뭐 덴마크에 그렇게까지 오래 있었던 건 아니라서 한 9일, 10일 있었던 거니까 그 정도 시간차라면 저는 거의 그렇게 되려고 그래요 지금 영상이 좀 소스가 쌓여가지고 쌓여서요? 지금 이거 한 것도 네. 2주 뒤에 볼 수도 있어요. 아 이거 편집분이요? 네. 인터뷰도 지금 하루를 또 올라가게 되고 그래서 지금 목요일날 원래 쉰다고 했는데 올라간 이유가 네. 소스가 너무 많이 쌓여가지고 아 맞아요. 또 시간 지나고 또 썼거든요? 상해요. 영상이 또 너무 오래되면 부패해서 근데 저는 할 거 없어요? 저는 이거 편집 안 올라가도 돼요. 음 저는 원본 박물관만 있으면 돼요. 그냥 남아만 있으면 돼요? 네. 남아만 있습니다. 볼 곳만 있으면 돼요? 네. 원본을 좀 선호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뭔가 편집분 재밌어요. 재밌는데 자기가 정할 수가 있죠. 놓치는 기분이야. 맞아. 기준이 다 다른데 네. 놓치고 가는 기분. 편집자들의 재미 기준에 그냥 맡기자니 아직 발달 안 한 AI한테 맡기는 자율주의 운전 같은 거야. 물론 믿지만 침투부의 어떤 감성과 편집자분들의 어떤 기준을 되게 믿지만 그렇지. 믿지만 하지만 내 선호도의 100% 맞지는 않아. 그럴 수밖에 없기 때문에 싱크로율이 아무리 높아도 90 몇이지? 네. 그렇기 때문에 뭔가 그냥 아니 왜냐면 제가 시간이 이거를 원... 그러니까 편집본만 볼 수 있는 시간으로 내가 살아요. 하루에 뭐 15시간씩 일하고 나머지 시간 쪼개서 자고 뭐 이래요. 그러면 편집본만 보겠죠. 직업 특성상 뭐 하루를 통으로 쉬는 날도 있고 그게 뭐 이틀이 될 수도 있고 그리고 뭐 어떤 날 아침에 나갔다가 오후에 일찍 들어오는 날도 있고 그러면 이제 남는 어떤 잉여 시간들이 있잖아요. 네. 그럴 때 이제 원본을 보면 그렇습니다. 그래가지고 그 의견들이 옛날에 많았었어요. 옛날에 영상을 제가 최대한 길게 길게 편집해서 올리다보니까 사람들이 유입이 안 돼서 좀 사람들이 좀 많은 분들이 좀 보편적으로 재미를 느낄 수 있게 영상 길이를 대폭 줄였더니 응 기존에 보시던 분들이 화가 난 거예요. 아 우리는 이 재미도가 이렇게 있다고 쳐요. 이게 제일 재미고 이게 재미없어요. 재미도가 이렇게 있으면 재미도가 한 이 정도 있으면 쫙 잘랐는데 응 짧게 만들면 더 올려야 하잖아요. 네. 난 이 정도 아래도 재미있게 느끼는데 왜 자름? 아 이 얘기 예전에 했었던 것 같아요. 네. 아마 글로 썼을 거예요 내가. 예전에 그 그 뭐죠? 예전 그 스코어들 보는 영상이 있었어요. 컨텐츠별로 뭐 수치가 얼마나 됐는지 그 때 아마 이 얘기 했었던 것 같은데 그래서 맞아요. 그래서 사실 저도 그거거든요. 왜 자름. 왜 자름. 왜 자름. 그래서 플러스 채널이 안다. 님이 뭔데 자름. 님이 뭔데. 내가 주인이어도 맘대로 못해. 시청자가 주인이지 니가 뭔데 자름. 니가 뭔데 자름. 그래서 어 저 그래서 저도 원본으로 이제 보는 거고 왜냐면 이게 지금 최근에 뭐 침펄 인물 사전만 봐도 사실 30분대잖아요. 네. 유튜브에서는 되게 긴 컨텐츠인 거죠. 많은 거예요. 30몇 분. 어 엄청 긴 컨텐츠예요. 왜냐면 사람들이 들어왔다가 30몇 분 오훅 이러고 나가요. 맞지. 엄두가 안 나. 요즘. 요즘. 근데 중요한 건 30몇 분, 39분 이렇게 돼도 더 달라고 그래요. 엄청 많이 봐요. 더 달라고 그래요. 그렇잖아요. 맞아. 그러니까 이게 침투부 시청자분들은 약간 그 포인트가 좀 다르신 거죠. 더 달라고 그러고 그 인물 사전 그 직접 작성한 그 있죠? 네. 그 로션 사이트. 가면은 느껴져. 어니어디 부분이 짤려 있구나. 왜냐면 방송에서 안 다뤘는데 아 맞아요. 뭐 예를 들어 세븐틴 우진님 나오셨을 때 연습생 생활 때 군기가 있었음. 하지만 군인 군인만큼은 아니었어. 아 그 정도는 아니었어. 뭐 이렇게 적혀있어. 네. 근데 이제 그런 얘기를 하면서 적은 거거든요. 근데 이제 그런 게 이제 잘리니까 아 그거 보고 싶은데 원본 내놔라. 원본 내놔라. 원본 달라. 사실 제 거 편집본 보면 그 되게 잔잔하거든요. 네. 근데 뭐 원본을 공개해 드릴 순 없지만 원본 안에는 엄청 재밌었어요. 그쵸? 아 그쵸? 재밌었죠. 그덕그덕했어. 그 엄청 재밌었어요. 근데 그게 원래는 인터뷰할 때 그 인물사회자가 풀 버전도 공개를 하는 걸 염두에 두고 만들어보자. 어 안 돼요. 또 있었었어요. 그건 안 돼요. 원래 있었어요. 네. 근데 안 했어요. 안 한 이유가 어 어 어 그건 안 돼요. 네. 안 한 이유가 존누 재미였어요. 그때. 아니 재밌었는데. 그때요? 안 한 이유가 뭐였더라? 아무튼 뭐 때문에 빠졌어. 그게 그냥 기술적인 문제로. 음 어 다행이네요. 저는 편집본 보고 사실 깜짝 놀랐어요. 아 안 되는 이유가 영상을 되게 많이 찍었잖아요. 그걸 또 이렇게 막 뭐 아 카메라가 맞으니까 어 그게 무슨 문제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게 좀 어려웠어요. 저는 그 편집본을 잘 보고 네. 저는 사실 깜짝 놀랐어요. 왜요? 야 씨 살리네? 약간 이런 수준이었어요. 그치 그 배트마를 지킨다도 살린 게 좀 몇 개 있어요. 아 촬영 대비 촬영 대비 촬영 대비 네. 보고 사실 그 왜 어 뭐라고 해야 되지? 되게 무서운 거 잘 이렇게 못 눌러보잖아요. 응. 그런 느낌으로 제 거 편집본을 처음에 눌렀거든요. 왜냐면 그 그 촬영을 제가 아 그날 마음에 안 들었구나. 마음에 안 든다기보다는 아 약간 제가 아 약간 그 죄의식이 느껴지는 거예요. 마음에 안 들었네. 마음에 들었어요? 마음에 들었 그날 마음에 들었어요? 그날 촬영할 때 마음에 들었어요? 마음에 안 든다는 느낌보다는 그거 마음에 든 거예요 안 들은 거예요? 안 들었죠. 내가 되게 못했구나. 그러니까 그게 마음에 안 든 거죠. 못했는데 마음에 들어요? 아니잖아. 근데 작가님들도 신통치는 않았다. 작가님 오? 디스? 디스? 전쟁? 전쟁? 왜냐면 왜냐면 그럴 수밖에 없었던 게 연장 끄네? 왜냐면 첫 처음 시도였고 첫 녹화에 첫 게스트가 저였어요. 그래서 사실 그 영상 보시면 아시겠지만 마지막 인사도 제가 합니다. 여러분들 저희의 모험은 계속됩니다. 안녕히 계세요. 이러고 제가 그래서 그 정도로 주인의식이 없었던 상태에서 제가 가서 저도 재밌게 못했기 때문에 그래서 공포물 누르는 것처럼 아 이거 아 무서운데? 이러고 이제 눌렀어요. 쭉 보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아 이걸 살렸구나 그렇게 생각했죠. 전 제 그 허벅지 그 불알 때문에 너무 보기 싫더라고요. 신스틸 아 자꾸 시선이 자꾸 거의 그러니까 끝나면 게스트가 주인공이거든요? 게스트 얼굴이 남아잖아요. 근데 불알밖에 기억이 안 나요. 근데 그 그래서 바꿨어요. 그 바지는 광고효과는 있었을 것 같아요. 그래요? 버티니까? 신축성에 대한 신축성 이슈로 광고효과는 확실히 있었을 것 같아요. 이게 또 체형이 랄브광고가 아니라 바지광고 어깨는 좁고 이렇게 돼 있는데 내가 그 팔 걸는 게 없잖아요. 이러고 있단 말이야. 이러고 있단 말이야. 여기는 더 좁아지고 여기는 더 넓어져. 아 이렇게 뭔가 삼각형으로 그래서 뭔가 조립 잘못한 그거 같은 거예요. 응 사람도 그렇게 해서 하고 근데 방금 이 멘트로 인해서 거기 조회수는 또 올라가겠네. 랄브 보려고? 그러니까 뭐 사실 마케팅 이런 것도 이런 게 다 아 마케팅이 과학이죠. 미남계 뭐 그런 거죠. 야스 어필 뭐 이런 느낌 헤롬운 같은 랄브 그래서 뭐 인물사전 음 자꾸 음 자꾸 이렇게 그런 말씀을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옛날에 그냥 하던 날것의 맛 날것의 맛을 왜 자꾸 계속 말을 하는지 모르겠는데 애초에 날것의 맛을 안 주려고 기획한 프로그램이 왜 자꾸 날것을 찾는 거야. 아 그렇죠. 그 기획 자체가 응 날것을 표현하려는 거에다 날것을 평가를 해야지 음 애초에 인물사전 자체가 어 그 샌드박스에서 어쨌든 기획으로 해서 음 그래서 그냥 재밌다 재미없다 정도만 그냥 했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내가 좀 제 그냥 그 욕심이에요. 사실 뭐 더 표현해도 되는데 그냥 제 욕심은 그러면 댓글 중에 만약에 두 개 중에 하나의 키워드만 지울 수 있어요. 그럼 날것을 달라라고 하는 사람들 거 지우고 싶어요? 랄브 얘기를 지우고 싶어요. 그 영상에서 어 랄브요. 아니 내가 내가 바라는 거야 내 욕심인데 아니 나를 쥐고 흔들라고 안 했으면 좋겠어. 아 그거는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재미있다 재미없다 정도 해서 멈춰줬으면 좋겠어. 근데 제 채널도 똑같거든요? 저도 생방 라이브 같은 거 하잖아요. 저는 가끔 하는데 가끔 하면 지금 느끼시는 그 감정을 느껴요. 저는 요즘에 좀 많이 느낍니다. 저도 이게 제 어떤 전 워낙도 좀 뭐랄까 직설적인 편이고 그래서 이게 못 참겠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그런 거 하면 반응 보니까 제가 얘기를 잘 못 하겠네요. 아 저거? 저거는 원래 있는 말이에요. 솔직히 좀 X같습니다라는 게 명문이 있어요. 근데 혹시 또 혹시 또 불똥이 튈까봐 저한테요? 나한테요. 그럼 하지 마세요. 튈 것 같으면 튈 것 같으면 튈 것 같으면 하지 마세요. 쫄. 솔직히 쫄. 근데 제 하고 싶은 말은 어쨌든 아까 얘기한 재밌다 재미없다 뭐 이런 얘기만 했으면 좋겠는데 막 나를 바꾸려고 그러고 막 좀 그런 맞아. 평가하려고 그러고 막 그런 거 보면 이제 그런 게 있죠. 아무래도 있죠. 근데 이제 근데 이제 문제가 뭐냐면은 카페까지 자꾸 갖고 와. 아 아 네. 침투브 카페 카페까지 갖고 와. 가져와서 갖고 와서 막 무슨 전략을 짜줘. 나한테. 음 마치 여기 뭐야 저기 농구 감독님들이 맞아. 자 네가 여기로 들어갔지 여기서 스크린을 해주란 말이야. 응. 알겠어? 그니까 네가 지금 지금 하는 이런 식인 거잖아. 그렇지. 그냥 뭐 예를 들어 봐봐. 뭐 비추가 많은 영상이 있다고 쳐요. 비추가 왜 이렇게 많음? 이러면서 카페에 글을 남겨. 응. 그 글의 목적은 뭐야? 그냥 궁금증 해소해요? 아니면 뭐 나도 모르고 뭐 아무도 아는 사람이 없는데 뭐야. 그냥 뭐 그걸 왜 물어보는 거야. 하나만 한 얘기. 그걸 왜 물어보는 거야? 신나서 뭔가 들떠가지고 음 이제 패고 싶다 이거지. 이제 그런 걸 보면. 거기를 좀 이렇게 뭐랄까. 부각시키려고. 그치. 그러니까 이제 계열 받는 거죠. 그런 게 이제 옛날에는 별 생각이 없었는데 이제 누적이 되나봐. 저는 그런 것도 있어요. 댓글에 보면 제가 무슨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저도 살짝 그 틀린 정보가 있을 수 있잖아요. 근데 와서 악착같이 그거를 이제 고치려고 들어. 근데 뭐 거기서 고쳐주시면 좋은 거죠. 엄청 진지하게 죄송한데 그건 아니고요. 이거 이거 이건데요. 근데 그 정보가 아예 틀린 정보여. 댓글이. 그런 거 보면 이제 한두껏도 없어. 그치. 그러니까 이게 한두껏도 없어. 진짜 침착맨님 그때 얘기하신 대로 한 땀 한 땀 대가리를 따줘야 돼요. 뭐 땀 딱이요. 뚝배를 깨줘야 돼요. 한 땀 한 땀. 체했어요. 뭘 따요. 한 땀 한 땀. 그러니까 왜냐하면 그러지 않으면 이게 진짜 한두껏도 없어요. 이게 어디까지 어디까지 봐줘야 돼. 그러니까 어디까지 우리가 물론 우리가 방송인으로서 어느 정도 시청자분들이 원하시는 걸 이제 어느 정도는 이렇게 뭐랄까요. 왜 발빼는 눈빛으로 이렇게 보고 계시죠. 아니요. 듣고 있는 거예요. 그냥 듣는 거죠. 경청해야지. 이제 말을 끊을 순 없잖아요. 아니 그게 아니라 뭔가 표정이 표정이 나는 여기서 발빌 거야 라는 표정으로 보이지. 아니죠? 전 원래 그래서 저도 어쨌든 방송을 하는 사람으로서 최대한 제가 최대한의 예의를 갖고 시청자분들이 만족하실 만한 그거를 이제 보여드리려고 항상 노력을 하거든요. 그걸 내가 어디까지 해야 되냐고 오냐오냐하니까 오냐오냐하니까 궁금한데요 뒤에 얘기가 그러니까 저는 가끔 가끔 그 영상에서 봐요. 예. 진짜 세상 좋아졌다고 오 그 영상 어디 한 땀 한 땀 진짜 뚝배기로 다 깨져야 되는데 아니 인용하는 거예요. 인용 아 제가 제가 지금 하는 말이 아니라 인용하는 거예요. 그렇구나. 아무튼 그렇습니다. 흠흠 근데 일부고 정말 소수고 나머지는 진짜 그냥 되게 좋은 반응들을 해주시니까 그러니까 뭐 그냥 톡 가놓고 얘기해서 음 자꾸 그러니까 나는 뭘 몰랐는데 자꾸 카페를 퍼오니까 그때 알게 됐어요. 그래가지고 그 게스트 분한테 너무 미안한 거야. 아 왜냐하면 되게 바쁘 뭐 섭외를 이쪽에서 했단 말이죠. 그래서 했는데 이거 가지고 아 하는 게 완전 민폐잖아. 그렇죠. 음 그래서 그걸 내가 굉장히 힌트를 많이 드렸는데도 불구하고 이거를 꼭 그걸 꼭 뭐가 나는 좀 기분이 나쁘냐면 그러니까 나는 넘겨집는 거 그리고 어 그러니까 나눠 그 부류를 나눠서 이분법적으로 들어가 음 그래 놓고 무도가 이래서 저래서 뭐 했다고 그래. 아 그니까 지훈이 난 이제 그건 거야. 그리고 내가 그 확실히 그 뭐야 리스트가 오셔서 오셔서 뭐 해주셨는데 그거에 대한 그 어떤 게 없어. 그런 거죠. 음 그러니까 침천민님이 어쨌든 섭외를 직접 한 것도 아니고 예를 들면 아니 제가 섭외한 거죠. 결론적으로는 제가 다 한 거죠. 다 모시고 싶은 분들만 모신 거죠. 네. 뭐 그렇게 되네요. 그러니까 이렇게 말씀도 하시니까 옆에서 듣다 보니까 그냥 한 달 빼게 되네요. 그냥 그렇죠. 왜냐하면 그 모르니까 네. 아무튼 저는 이제 괜히 또 게스트분한테 심려를 좀 끼쳤을까봐 그게 좀 걱정이 됐다. 그냥 그 정도로 그냥 요약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뭐 중요한 거는 예를 들어 그거 다른 분위기가 있을 수 있어요. 그분의 팬이 오시니까 그러면 그 영상은 게스트가 주인공인데 그 영상 뭐 모든 영상이 뭐 다른 분위기인 것도 아니고 그게 그게 왜 그 그걸 느끼는 지도 모르겠고 적대의식을 적대의식을 이게 저는 이 기본적인 그 베이스가 뭐냐면 그런 글들에 저는 어 아 그래? 이거 아닌가? 맞을걸요? 아마 하나씩 있는 거 보니까 저는 그거라고 생각해요. 넘겨짚기가 넘겨짚기가 그냥 자기 머릿속에서 자기가 만들었어 얘기를 응 확정을 짓고 글을 남기는 거예요. 맞아요. 그거 거기서 내내망상 거기서 자기만의 각본을 짜서 글을 남기고 하니까 근데 또 중요한 거는 그 사람만 그러면 상관이 없어. 근데 거기 또 어쨌든 또 휘둘리는 사람들이 생기고 응 그러다 보니까 이제 스트레스를 또 받는 거죠. 어 소스 알싸하죠? 소스가? 참깨라면 응 참깨라면은 집에 가서 먹을게요. 참깨라면은 원래 없었습니다. 근데 아까 대접을 계속 해 주신다고 그래서 아 참깨라면은 다음에 다음에 오시면 그때로 드리겠습니다. 오늘 못 먹는 거 오늘 못 먹는 거 오늘 제가 먹을 기간 집에 갔어요. 참깨라면 참깨라면? 네 근데 아까 진짜로 주시려고 했던 거 같은데 음 그 마음을 또 제가 참깨라면 음 사실 저는 별로 안 선호해서 음 저는 이제 불닭 볶으면 좋아하니까 음 다음에 그걸로 드릴게요. 음 그 킹뚜껑 좋아해요. 음 저 있어요. 실제로 지금 없죠? 있어요. 지금 네? 그냥 킹뚜껑을 그 온라인으로 밖에 구매를 못 해가지고 한 박스로 샀거든요. 아 아 이제 여름 되니까 날파리 생긴다. 킹뚜껑 좋아하세요? 저요? 응 킹뚜껑 제일 좋아하죠? 저는 킹뚜껑을 촬영 때 먹었어요. 촬영할 때 응 거기 소품으로 킹뚜껑이 나왔어요. 킹뚜껑은 너무 맛있어서 그 정규 그 출시 제품으로 됐잖아요. 아 됐어요? 그럴 거 같더라. 아 왜냐면 제가 구하면 이제 구해져요. 계속 그때 라면을 컵라면을 줘서 먹었어요. 근데 그냥 그냥 슴슴하니 맛있더라고요. 맛있다. 먹고 이제 나중에 거기 버려진 킹뚜껑이 적혀있는 거예요. 어? 이거 킹뚜껑이었냐고 물어보니까 맛대요. 평소보다 좀 슴슴해가지고 요즘에 팔도가 간을 좀 슴슴하게 하나 했는데 그래서 그 왜냐면 그전에 제가 맥크나이트 영상도 보고 킹뚜껑 드시는 걸 제가 봤으니까 그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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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각했어요. 있어요. 킹창맨님의 맥크나이트 그게 좌시구나 어? 아니구나 조금도 아니구나 조금도 아니구나 원래 뜻이 좆도 아니구나 이거 조금도 아니구나 영어가 좆이고 좆 좆 뜻은 조금도 아니구나 좆도 아니구나 조금도 아니구나 외울 때 좆도 아니구나 라고 외우는 거지 조금도 아니구나 그냥 했었어요. 그때 촬영할 때 제가 그 맥크나이트는 네 웃길라고 그렇게 한 거 웃길라 아 해 아니 그 제가 멈춰야 네 멈춰야 그 동규 피디님이 덩치는 상황이 되니까 응 제가 진짜 하나도 안 매웠는데 억지로 막 그 이렇게 한 거죠 매기려고 음 귀엽던데 킹뚜껑이 그니까 그 보통 이제 어떤 목적성을 갖고 만든 상품인 거잖아요 응 매운 거를 부각시키기 위해서 응 매운 거를 부각시키기 위해서 응 그러면 있으니까 좀 배 안 부르시면 네 드시고 가세요 같이 먹죠 그러면 근데 양이 돼요? 양이요? 응 아 뭐 이거 좀 이거 안심 좀 드세요 아 그러면 안 돼 안심 좀 드시고 그러면 안 돼 좋지 않아 몇 개 남았어요 킹뚜껑 없나 보다 아니 많이 있어 네 개 남았대 네 개 네 개? 응 네 개 나왔으면 좀 귀한 거네요 응 유통기한 한번 봐주세요 유통기한 왜냐면 좀 됐어요 영상이 그죠? 아 몇 달 됐으니까 응 유통기한 한번 봐주세요 귀한 거 네 개 남았으면 너무 귀한 건데 근데 두 명이 먹어도 뭐 두 개 남으니까 어? 진짜 실제로 그러나? 이런 상황이 되니까 웃고 계시네요? 아 저 거짓말 아니야. 아까 못 보셨나 보다. 중간중간 제가 일어나서 봤는데 막 계속 웃어요. 진짜 실실 웃고 계시네요. 웃음의 여러 가지 종류가 있지만 제가 조금도 아닌 상황이 되면 되게 좋아요. 오케이? 2022년 6월 8일 지났다. 7월 10일인데? 7월 10일 아니야? 아 눈이 제가 수술을 했는데도 봐봐. 봐봐. 봐봐요. 보셨어요? 7월 10일까지라고 되겠는데. 7월 10일. 2021년이야? 2022년. 2022년? 응. 이거 뭐 저는 괜찮은데? 하나씩 하시죠. 아우. 근데 이거까지는 제가 못 먹어줘요. 아니 뭐 전 천천히 먹을게. 천천히 먹으니까. 근데 다 드셔야만 드릴 수 있어요. 제가. 그래요? 왜냐하면은 음식을 지금 먹을 수 있는 걸 남기고 또 음식을 먹는다는 거 자체가 아 맞아. 그건 좀 죄악이에요. 에코적으로 봤을 때 그건 아니죠. 그거는 신과 함께 가야 돼. 응. 그건 아니야. 그건 기맛이야. 기맛. 음. 탄소가 뭐 땅 파봐. 탄소 나오나. 이거는 하지 못할 망정. 응. 그죠? 그렇지. 그건 맛있지. 응. 응. 내일은 뭐 하세요? 오후에. 내일 새로 하는 프로그램이 하나 있어서. 새로? 네. 왜 이렇게 다 새로 해요? 이번에 하는 것도 새로잖아요. 하던 것들이 다 뭐 12회짜리 뭐 이런 게 많아요. 10회, 12회. 그러니까. 이게 새로 하고 있는 것들 그리고 하고 있는 것들 이렇게 나뉘는데 응. 그 12회가 끝나면 뭐 어떤 건 또 들어간 지 얼마 안 된 게 뭐 이렇게 돼 있고 뭐 이렇게. 그러니까 그렇게 계속 도는 거죠. 아 지금 방송 제목이 월드컵으로 돼 있대요. 아. 제가 바꾸, 바꿀까요? 네. 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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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를. 음. 주... 주제님과 님과 킹뚜껑 킹뚜껑 대기방 킹뚜껑 먹방 대기방 하지만 킹뚜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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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는 기다리고 있을게요. 애쿠적인 거를 지향해야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못 먹을 수도 있는데 응. 일단 먹을 수 있다고 생각하고 먹어야죠. 근데 그거는 뭐 하는 거예요? 아는 형에서는 제가 뭐 하는 거예요? 아 그게 컨셉이 제가 보건 교사 컨셉이고 그리고 양호선생님인 거예요. 네. 그리고 김용명 형님이 용명님이 아는 형인 역할이잖아요. 아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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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건 아니고 그러시던데? 그때 그 치져보니까? 아아 맞아. 보건 교사가 저고 아는 형이 용명 형님인데 이게 무슨 컨셉이냐면 김용명 형님이 몇 년 동안 졸업을 못하고 이제 지방명처럼 엄청 디테일하네 설정이 응. 그 학교에 남아있는 아주 오래된 학생인 거예요. 그래서 맨날 틈만 나면 저기 보건실에 와 있는 거예요. 응. 그래서 그 게스트분들이 이렇게 오시면 얘기를 듣고 저는 조금 현실적인 어떤 얘기 그리고 용명이 형님은 조금 뭐랄까요 전체 컨셉은 그런 거예요. 응. 좀 따뜻한 위로 응. 이런 식으로 해서 좀 이게 좀 뭐랄까요 대비되는 그런 근데 라이브로 하잖아요. 네. 아 첫 텐데 라이브면은 완전 그거 하겠다. 정신없겠다. 음. 저는 근데 제가 라디오를 많이 해서 그런지 저는 녹방보다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잖아요. 라이브가 더 좋아요. 라이브가 더 좋아요. 배부르실 것 같은데 우잼님만 다 먹으면 라이브가. 라이브가 괜찮다고. 저는 그게 좀 더 편한 것 같아요. 음. 라이브는 그런 맛이 있어요. 살아 있잖아요. 방송에 뭔가. 음. 좀. 하고 치운다. 내가 지금 그 알맞는 단어를 계속 찾아봤는데 없진 않아요. 그 느낌이 없진 않아요. 개운해 그게. 그리고 개운해. 사실 녹화방송은 예를 들어서 4시간 찍어서 1시간을 뽑는 방송도 있고 음. 뭐 진짜 빠른 건 뭐 2, 3시간 찍어서 1시간 뭐 이렇게 하잖아요. 그냥 생방은 아무래도 1시간 하면 1시간 나가는 거잖아요. 그렇죠. 두고 온다 두고 온다. 놓고 온다 두고 온다. 놓고 온다. 근데 저는 그게 좋아요. 녹음방송은 어느 정도 연출이 안 들어갈 수가 없어. 맞아. 그런 뭐 제작진들의 의도나. 맞아요. 라이브는 좀 힘들어. 상황적인 거나 이런 게. 그 스토리를 만들기에는 좀 연출이 안 들어갈 수가 없어. 근데 생방은 어쨌든 연출이 거의 없잖아요. 그러니까 날것이잖아요. 그래서 더 내가 여기저기로 튈 수 있고 음. 그런 것들 때문에 저는 생방을 더 좀 이제 선호를 하죠. 그리고 이제 인터넷 방송의 한정에서는 이 채팅창의 이 역할이 엄청 큽니다. 크죠. 이게 없이 가면은 엄청 그 힘들어요. 뭐라고 해야되냐. 벽보고 말하는 거 같아. 그리고 이렇게 대화를 하는 거 같잖아. 중간중간에 자개감아요. 이게 대화를 하는 거 같잖아. 지금 여기 지금 사람들하고 얘기를 하잖아요. 잘 안 보긴 하지만 그게 엄청나게 그렇게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방송이 하는 게 재밌는 거야. 저는 고민인 게 저도 이제 컨텐츠들을 뭐 제가 패션으로도 이렇게 참견하는 컨텐츠를 하고 먹방도 하고 그러니까 그 정도 컨텐츠들이 다른 것들은 뭐 스튜디오 별로 찍는 경우 아니면 나가서 찍고 막 이런 게 많은데 그런 컨텐츠들은 제가 혼자 찍어서 보내드려야 돼요. PD님한테. 그런데 그러면 이게 시작을 어떻게 하냐면 카메라를 세팅해 놓고 녹화 버튼 누른 다음에 마이크도 녹음 들어간 다음에 슬레이트 혼자 치고 뭐 안녕하시렵니까 오늘 주의제 주의제입니다. 이것도 시작을 하잖아요. 그러면 근데 또 보시는 분들이 안녕하시렵니까 를 그냥 안녕하시렵니까라고 하는 걸 별로 안 좋아하시고 데시벨 조심하세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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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좀 이렇게 뜨는 걸 좋아해요. 모두방정이라고 하죠. 네. 그거를 나 혼자 아무도 없는 작업실에서 하는 게 현타가 온다. 카메라를 혼자 세팅해 놓고 거기다 대고 안녕하시렵니까. 여기서 하면 봐봐. 우습잖아. 이런 게 있잖아요. 지금 막 대화하는 느낌이 들잖아요. 재밌잖아요. 근데 혼자에다 벽 보고 하면은 좀 힘들어요. 힘들어. 근데 이거 나름 사람들이 딴 데서 들어도 되는데 제가 이건 좀 자부심이 있는 게 이렇게 안녕하시렵니까 해서 목소리 꺾이는 거는 제가 좀 잘해요. 스킬풀해요. 그래서 그걸 또 안 할 수 없어요. 하면 혼자 이렇게 찍으면 말이 약간 이렇게 나오다가 이게 진짜 말이 아니고 약간 가짜 말이 나오는 느낌 중간에 들어요. 그냥 혼자 녹화를 하는. 주제가 아니고 다른 게. 아니 그러니까 내가 이 말을 하는 게 지금 내가 진심인가? 약간 채우려고 하는 말인가 내가? 그거는 방송하면 다 그래. 없을 수는 없어. 근데 생방은 안 그래요. 생방도 있을 수 있어. 덜 해요. 덜 하는 거에 문제지. 왜냐면은 말하다 보면은 뭐라고 해야 되지? 사실 별생각 안 했던 얘기도 그냥 어쨌든 얘기를 해야 되니까 막 아무 얘기나 하는 거예요 그냥. 해설 수술. 그럼 이제 말 실수가 되는 거지. 근데 뭐 저는 사실 뭐 그 엄청 그 필터가 제 몸에 엄청 내장이 잘 돼 있어서 저는 막 이렇게 선을 막 심하게 넘는다거나 이런 말은 걸러져서 하거든요. 근데 이게 뭐라고 표현해야 될까요? 그러니까 녹음, 아 녹화는 이게 좀 에너지가 안 올라와요. 그래서 항상 녹화해서 보낼 때마다 아 조금 찝찝하고 피디님한테도 아 너 별로 재미없게 한 것 같다. 근데 이제 다행히도 우리 제작진분들이 우리 침펄 인물사전 살리신 것처럼 저희 제작진들도 그걸 쫙 살려서 이제 해주시는 거죠. 그러면 만약에 뭐 이렇게 이런 경우도 있어요? 보냈어요. 아 죄송해요. 이번 거 녹음이 아니 녹화가 아 이제 해본다고 했는데 잘 안 됐어요. 재미없는 것 같아요. 보냈으면. 다시. 두 글자만. 다시. 인적 있어요? 없어요? 아니면 그러니까 점점 버릇이 나빠지는 거예요. 아니면 그러네요. 그러네요. 인정. 그런 내용은 양반이고. 이응 지읒. 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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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런 적은 없는데. 통으로 다시. 반대로 그런 적 있죠 제가. 보내놓고. 바로. 연락을 해서. 솔직히 오늘 거 내가 볼 땐 내가 진짜 재밌게 찍지는 못한 것 같다. 다시. 한번 원본 확인해 보시고 몇 분 안 되니까. 네. 모자라면 얘기해라 내가 다시 찍겠다. 이렇게. 얘기는 한 적 있죠. 몇 번 있죠. 다시 해야겠다. 근데. 다행히 PD님들은 어쨌든. 와요? 다시 와요? 해달라고? 아니요. 보면 아 여기 여기 살리면 될 것 같다 라고 이제. 방송적으로. 그걸 살릴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사람이니까. 그거를 이렇게 살려주시는 거죠. 그러면은. 한. 한 시간 내내 이렇게 말했어요. 보통 몇 시간 말해요? 저는. 녹화할 때. 저는. 평균적으로 한 40분. 얘기해서 한 1, 20분 빼죠. 그죠? 한 시간 동안 찍어가지고 보냈어요. 아 근데. 잘 되는지 모르겠어요. 보시고. 괜찮은 부분만 쓰시고 부족하면 연락 주세요 하는데. 답장이 없어. 그리고. 영상에 올라왔는데. 1분. 쓸 수 있는 것만 출연했더니. 1분. 익십이고. 아니 그니까. 읽고 예 하고. 요청은 안 했는데. 1분만 올라와. 그런 적. 쇼츠로 올라와. 그런 적 있었어요? 3분. 메인 컨텐츠를 찍어서 보냈는데 쇼츠로 올라와. 올라오거나 3분. 59초. 어. 7분 막 이렇게. 있어요? 다행이네요. 다행이네요. 그런 적은 없었어요. 이 악물고 그 채워놓으셨구나. 그런 적 없고. 대신에 이제 반대로. 피지님한테 잘 해드려야겠다. 아. 잘. 해드리려고 노력하죠. 응. 네. 반대로. 그런 컨텐츠들을 생방으로 한 적도 있어요. 응. 그러면. 확실히 훨씬 재밌어요. 근데 중요한 거는. 제가 이렇게 카메라를. 응. 뭐 이런. 좋은 걸로 하는 게 아니라. 저는 그냥 아이맥에 달려있는 걸로 하거든요. 왜냐면 제 작업실에 이렇게. 앞쪽에 공간을 내기가 되게 힘들어서. 응. 카메라를 어디다 설치하고 하기가 되게 힘들어요. 응. 그 아이맥 그걸로 하면. 생방 할 때는 괜찮은데. 나중에 편집하면. 화질이. 그냥 조금. 뭐랄까. 좀 모잘라요. 응. 그래서. 내 얼굴을 못 당하다. 그렇다기보다는. 영상 자체의. 컨디션이 별로 안 좋은 거죠. 그래서 나중에는. 그 아이맥으로도 라이브를 하고. 그 카메라로도 따로 따서. 해보기도 하고 했는데. 안 돼 잘. 그렇죠. 근데. 개빡 돌아. 요렇게 좀 좋은 카메라로. 아예. 처음부터 생방을 해버리면. 어이 저거. 네. 저거. 저거. 하나 선물로 해드릴까요. 설치할 공간이 없어서. 제가 침첨했는데처럼. 집을 하나 선물해드릴까요. 그니까. 공간. 찜찜인처럼. 이렇게 스튜디오가 대놓고 있는데서 하면 모르겠는데. 저는. 그냥. 일반. 제가 작업실이라고는 돼있지만. 어쨌든 잠도 자기도 하고. 응. 본가랑 이렇게 왔다갔다 하거든요. 고런데서 하니까. 쉽지 않죠. 그래서 그게 늘. 그게 좀 약간. 매번 하는 고민이에요. 차도 없던데. 차에서 해요. 차요? 차에서 이거 설치했어요. 차도 없던데. 차에다가. 응. 이거 세팅은. 저 렌즈가 뭐예요? 몰라요. 닥터고블린이라고 세팅해주는 데 있어요. 거기서 알아서 해주지 않았어요. 저는요. 진짜. 진짜 놀라운 거 뭐냐면은. 저는 진짜로. 응. 아는 게 없어. 저는. 나는 진짜. 난. 현대사회이기 때문에 제가. 살아있는 거예요. 저는 사실. 아는 게 하나도 없어. 진짜. 사진을 5년을 했었어요. 전에 아마 한 번 말씀 드렸을 텐데. 저는 그. 포토 쪽 일을. 4, 5년을. 근데 너 포토샵을 못해요? 포토샵 문제가 아니라. 카메라에 대해서 많이 알아요. 그래도. 지금 이 렌즈가 시그마. 렌즈고. 이게. 광각. 꽤 가까운 렌즈인 것 같아요. 아닐 수도 있잖아요. 시그마가 아닐 수도. 적혀있는데 왜. 어디에 있어 시그마가. 나 살면서 한 번 못 봤는데. 여기 시그마 적혀있잖아요. 여기 시그마. 시그마고. 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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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사 사모네. 이사 사모. 근데 이거. 이오스 R이. 풀프레임인가요? 풀프레임이면 요게. 되게. 광각에. 들어가는. 정도의. 그러니까. 초광각은 아니고. 그냥. 광각에 들어가는 정도의. 렌즈고. 저희. 제가. 사진할때는. 시그마 렌즈. 삼식이 많이 썼죠. 삼식이. 삼십 점 사. 삼십 미리에. 일 점 사. 조리개. 에프 일 점 사. 삼십 미리 로. 차이가 있어요? 그리고 이거랑 저거랑. 삼십 미리는. 그것도 사야돼? 줌이 없는. 닷 렌즈에요. 닷 렌즈. 줌을 못해? 그럼 줌 있는거 쓰지. 근데 그게 있어요. 이거는 사진에 대한. 제 철학인데. 내 줌 없는거 안써. 철학이 있어요. 줌 있는걸 쓰잖아요. 그러면 어떤 피사체를 찍을 때. 조금 더 땡겨서 찍을까? 조금 땡기지 말고 찍을까? 이 고민을 하게 돼요. 근데 줌이 없는 렌즈. 닷 렌즈를 쓰면. 선택권이 없어. 고민할 필요가 없어. 근데 그거 안쓰지. 선택권이 없으면 안쓰지. 나는 갤럭시 100배 줌도 쓰는데. 오히려 좋죠. 왜요? 고민을 안해도 되잖아. 머리가 맑구나. 근데 선택지를 제거해서. 제거해서. 그러니까 예를 들어. 서울에 가요? 응. 지하철. 버스. 택시. 자차. 걸어가기. 여러가지가 있어. 근데 애초에. 그냥 지하철 그것만 있어. 차도 없고. 그럼 편해. 머리가 편해. 그런 느낌? 그런 느낌? 선택지가 없어. 근데 선택지가 있는걸 더 선호하는 사람도 있잖아. 뭐 그럴 수 있죠. 저는 그게 되게 좋아. 그래서 어느 순간부터 제가 사진을 할 때. 후반부에는 저는 닷 렌즈만 썼어요. 그러니까 줌이 없는 렌즈만. 그래서. 그. 그. 퇴출. 왜냐면. 사진이라는게. 아마 해보신분들 아실거에요. 사진이라는게. 그. 이게. 항상 선택의 그. 늪에 빠져있어요. 그치. 아 그치. 계속 그. 레이아웃에 그거지. 내가 얘를. 구도잡아요? 계속 구도. 얼마나 구도를 땡겨서 찍을 것인가. 구도직 구도. 찍고 나서도. 이거를 보정을. 약간. 그것도 생각을 다 해놔야되고. 밝게 할 것인가. 빈티지하게 할 것인가. 뭐. 그치. 뭐. 컨트라스트를 좀 이렇게 올릴 것인가. 채도를 좀 뺄 것인가. 막 이런 선택에 대한 스트레스가 엄청 많아요. 근데 그거 하나라도 줄여주는구나. 하나를 덜 하는구나. 그래서. 뭔가 좀 더. 집중을 할 수 있게. 근데 이게 뭐. 다 되고.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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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줌까지 생각하면은. 뭐. 더 좋겠지만. 그건 이상적인거고. 그쵸. 나 주제는. 내가 요거. 나는 조금 단순한. 약간 역부족이다. 버겁다. 버겁다. 네. 인정. 인정하고 들어가는거지. 그렇죠. 나 주제는 사실 뭐 그냥. 딱 그. 내가 지고 들어가는거에요 사실. 그렇지. 카메라에서 진거야 그러니까. 지는게 이기는거기 때문에. 응. 그래서 결국. 단렌즈를 써서. 그럼 카메라가 이렇게. 히히히 빙신. 이렇게. 하하하하. 그래서 참는다. 그래서 참는다. 기한팔사님처럼. 히히히 빙신 이러는데. 히히 빙신. 줌도 안에. 히히 빙신 해도 참는다. 어. 근데. 결과적으로 봤을 때. 단렌즈를 썼을 때. 사진이 훨씬 좋게 나왔어요. 음. 왜냐면. 단렌즈가. 심도가 더 깊어요. 그러니까. 아웃포커싱에. 힘이 더 세요. 단렌즈가. 아웃포커싱. 뭐 아시는 분도 아실거에요. 그래서 더. 더 사진이 있어 보여요. 아무래도. 조리개가 얕고. 아웃포커싱이 좀 많이 빠지고. 조리개가 낮고. 그러니까. 조리개가. 그렇죠. 노출값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도 또 이렇게. 네. 가까이서 찍었을 때. 뒤에 쫙 뺄 수 있는. 깊이감을 쫙. ISO. ISO 같은 경우에도. 사진들 만들 수 있다. 여유있게 또 낮춰서 찍을 수 있고. 그렇지. 어둡더라도. 조금 이제. 맞습니다. 네. 자. 이거 그냥. 그게 사실 사진이라는 게요. 보면은 뭐. 어디보자. 안 나오네. 그렇습니다. 근데 사진을 왜 하시다가 안 하셨어? 음. 사진을 제가 직업으로 삼은 게 아니라. 취미로. 공대 공부를 하고 있었잖아요. 학교에서. 주말에 소일거리로 알바를 찾다가. 결혼식 비디오 촬영 알바 이런 걸 하게 된 거예요. 네. 그러면서 주말에 결혼식 다니면서 촬영을 시작하면서. 사진에 관심을 가지면서. 그 스튜디오 같은 데서. 이제. 주말에. 일을 조금씩 하게 된 거죠. 음. 내가. 제가 무슨 뭐. 직업을 아예 사진사로 잡았던 게 아니라. 음. 하지만 요즘엔 사진 잘 안 찍으시잖아요. 요새는. 이게 너무 좋으니까. 음. 실제 사진기 저런 것보다 이게 더 나아요? 저게 낫죠. 근데 이제 그 갭이. 얕이니까. 여거나 여거나. 그 어떤 퍼포먼스적으로. 점점 좁혀지고 있으니까. 확실한 거는. 이건 백배 줌이 되는데. 스페이스 백배 줌. 스페이스 백배 줌. 스페이스 백배 줌. 스페이스 백배 줌. 그 귀한 발바닥까지 찍었어요. 저 멀리서. 맞아맞아. 백배 줌. 동영상은 열배 줌. 미친 백배. 뭐 이게 사실은. 단렌즈는 할 수 없는 거거든요. 저는. 줌을 별로 안 좋아해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게 백배건. 이백배건. 삼백배건. 전 발 줌 좋아해요. 발 줌. 발 줌. 발로 가서. 발로 줌하는 거. 줌하는 거랑. 가까이 가서 하는 거랑 다르잖아요. 아예. 다를 수밖에 없지. 다르죠. 그렇지. 발 줌. 아. 귀한84님 작가님. 발을 잡은 게 발 줌이 아니고. 내가 가서 줌. 내가 가서. 발로 가서. 그니까. 발품 판다고 그러잖아요. 그렇죠. 그거 발 줌. 줌하면 셔터스피스들을. 길게 못 하기 때문에. 아무래도 그런 점이. 좀 아쉬운 게 있죠. 줌하면 셔터스피드를. 더 길게 할 수밖에 없는 거죠. 반대로. 짧게 못 하는 거죠. 아는 사람만 치세요. 채팅. 그 길다고 표현한 거는. 뭐 분의 일이기 때문에. 여기가 커지면 짧아지는 거죠. 그런 걸 말하는 거죠. 상대적이에요. 길고 짧은 거는. 대봐야 하는 거고. 맞아요. 그렇죠. 그렇죠. 자 이렇게 먹었고. 빨리 드셔야지. 그것도. 킹뚜껑 먹으니까. 거의 다 먹었어요 지금. 기다리고 있을게요. 아는 사람만 치세요. 아는 사람만. 제발. 어떻게든. 저도 킹뚜껑. 응. 방송을 다 본 사람으로서. 제가 여러분들. 보시는 앞에서. 주작 없이. 진짜 킹뚜껑을 먹는지. 제가 확인을 해서. 지금 밖에. 막. 그 의자에 밀려나는 소리 들으셨죠. 네. 물 부으러 가는 거예요. 저는 딱 안 봐도 알아요 지금. 머물러 가는 거예요 제가. 응. 뭐가 한 조각만 남겨도 돼요? 그럼 제가 그걸 먹을게요. 그거 먹을 테니까. 응. 탄소 중립을 위해서. 포장지로 주작하기만 해봐. 제가 여러분. 걱정하지 마세요. 제가 옆에서 딱 보고. 저도 그 방송 보면서. 여러분들이랑 같은 채팅을. 제가 입으로 했던 사람이기 때문에. 뭐라고 그랬어요 그때. 입으로 뭐라고 그랬어요 그때. 매운 거 먹. 킹뚜껑 먹방할 때. 뭐. 너무 티난다. 지금 순화해서 하는 거예요? 좀 더 과격하게 입으로 했었어요? 뭐. 지랄한다. 이런 것도 했어요? 지랄한다. 지랄한다까지 다 했어요. 나는 근데. 진짜로. 실제로. 동영상 볼 때. 어초 없으면. 직접 말로 해요. 응. 말로 하면서. 저는. 연병 떨고 있네를 좀 더 쓰는 것 같아요. 응. 그때 했다는 건 아니고. 염병 떤는데. 염병 떤다. 염병 떨고 있네. 염병 떨고 있네. 염병 떨고 있네. 팔자 좋다. 염병 떨고 있네. 먹고살만 한가보다. 염병건. 염병건. 염병건 떨고 있네. 염병건. IndustLeoners. 저 다시 했으면. 밖에 내놓고. 지금 우리가 또. 아시죠? 가야될 일정이 있습니다. 일뚜껑 하실거죠? 그럼요. 양이. 혹시라도. 부르시면은. 1뚜껑 contrast. 1뚜껑 contrast. 각각 1뚜껑. 제 목적은, 제가 먹는게 중요한게 아니에요 저는 수수님들의 입장을 제가 너무 잘 이해를 했었기 때문에 아이 좋지 나는 뭐 라면 좋아해가지고 나 그래서 아까 깜짝 놀랐어요 주음 작가님이 라면 하루에 두 끼 먹으면 너무 몸이 안 좋아진다고 해가지고 아 라면 건데 얘기하실 때 나 라면을 먹으면 오히려 힘이 나는데 난 라면 좋아해 저는 라면 먹으면 힘나진 않고 매운 라면 먹으면 힘이 나요 아... 힘 많이 받아가시겠다 아 힘 못 받아가시겠다 덜 매워서 힘 뚜껑은 아 이게 불량인데요? 아 이거구나 갈략하게 해야지 틀린 게 아니에요? 다른 거요? 응, 알았어요 틀린 게 아니에요 2분만 드세요? 2분만 드세요? 2분만 드세요 2분만 드세요 4개 남았는데 깔끔하게 해주세요 1시만요? 하나씩 가져와 하나씩 가져와 그게 뭐예요? 왜 오른쪽은 왕뚜껑이에요? 뭐가? 태현씨 곤란하게요 앉아요 다리 안 아파요? 아니죠? 장난치시는거 확실하게 확인하고 갑니다 다 드셨으면 치울게요 화장실하고 다녀오겠습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제가 철저하게 확인하실 테니까 철저하게 뭘 철저하게 하겠다는 건지도 모르겠고 쓰레기가 계속 나온다 이 방에서 여기는 쓰레기의 방이라고 해야겠다 쓰레기가 계속 나와 미친 미친 쓰레기의 방 계속 먹으면 쓰레기 계속 나와 아까도 여기서 쓰레기 계속 했는데 계속 나오고 계속 나오고 제주도에 쓰레기 테마파크가 있다고요? 그래? 감수관 감수관 음흐흠 감수관 음흐흠 음흐흠 이쁘죠? 이뻐서 마음에 들어서 계속 입고있는거요 음흐흠 음흐흠 혼자 없으니 감수관 감수관 맞아, 제주도에 19금 성인박물관도 있죠 내가 제가 포켓몬을 그렇게 좋아하진 않거든요? 근데 포켓몬 카페 만들면 재밌을 것 같아요 그.. 남근 카페 알죠? 남근 카페처럼 포켓몬 카페 그냥 포켓몬 자체가 귀엽잖아 남근 카페처럼 막 그릇부터 뭐.. 다 남근이잖아 이미 있겠지, 당연히 있겠지 그런거 남근 카페도 뭐 하나만 있는거 아니잖아 저 얼마전에 그.. 에마오리라고 있어요 에마오리 방송에서 말씀드렸는데 1년 구독 감사합니다 에마오리 오리 요리집이에요 근데 가면은 말그림하고 조각상하고 모든 말로만 다 채워져있어 검색해보세요 에마오리 하남에 거기 안에 들어가면은 말그림하고 말조각상하고 다 차있어 밖에는 말 그.. 타고 노는거랑 말조각상 엄청 큰거랑 뭐 상이랑 말.. 막 다 말로 되어있어 에마오리 그런.. 그런 테마 카페 같은 것도 재밌을 것 같아요 근데 말그림이 진짜 멋있는 그림이 되게 많거든 막 붓.. 붓으로 동양화같이 해가지고 아니면 그.. 말을 주제로 한 그.. 뭐 서예 말고기나 안팔아요 오리고기만 팔아요 갖고 오셨어요? 자 봅시다 자.. 물 부었어요? 물 부었어요? 아직 안 부었어요 이게 내꺼네 그게 어딨어요? 그런게 어딨어요? 아니 나 둘 다 똑같은 건데 아니 나 치그러진 게 싫어서 둘 다 똑같은 건데 무슨소리 하지 여기 봐요 보고싶어요? 보고싶어요? 어 맞네 응 맞습니다 당황하신거 같은데 진짜 맞아서 안그러기로 약속을 한거 같은데 진짜 둘다 킹뚜껑이어서 당황하신거 같은데 나 오히려 이 양이 난 경이로워 우재님 이렇게 많이 먹는게 경이롭다 이렇게 많이 먹어요? 그러게요 먹어야 되니까 먹는거죠? 배고파서 먹는게 아니고 그럼요 어우 어우 순해 냄새 가루 고소하겠다 왜요 왜요 하나도 안 웃긴데 하하하하 하하하하 맛있겠다 나랑 개그감이 다른가 알겠습니다 뭐가 웃기되는건지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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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어라 자 올 한해도 크흐흐흐흐흐흐 킹뚜껑 먹고 예에 저도 한잔드리겠습니다 자, 보라늘도 킹뚜껑 먹고 으쌰으쌰 첫 팥빵인데, 이렇게 좋은 거 같이 먹고 네, 우재 씨도 좋아하고 하니까 자, 자, 맞추 아, 화장실 같다 화장실을 굴때는 잘 감지나요? 뭐 하나, 하나, 하나 비ẩn 삶은 Derek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똑같아.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집에 가신 거 아니에요? 친척매님 집에 가신 거 아니에요? 설마 손님 모셔놓고 런을 했을 리가. 집에 가신 줄 알고. 아 저 집에 안가죠. 깜짝 놀랐는데. 장난질 하면 건강하게 못 들어갑니다. 네. 빌리 없었겠죠? 맛있겠다. 형양냉면을 제가 몇 달 동안 못 먹어서. 오늘 이걸로 대신. 좋아 좋아. 좋아. 왜요? 좀 연한데? 똑같은데 왜요? 그럼 바꿔요. 왜 바꿔요? 똑같은데 왜 바꿔요? 나 뭐 있을 줄 알고 거기에. 좀 연한데? 뭐 있을 줄 알고. 아니. 본인 얘기였죠. 내가 없었는데. 좀 연한데? 그죠? 진짜 더러워. 진짜 더러워. 아유. 코로나 시대에 진짜 더러워. 더러워서 같이 한번 먹겠네. 그래 먹어요. 그거 먹어. 아유 참. 먹죠. 아유. 순해. 순해. 평양라면이에요. 평양라면. 음. 음. 순해. 팔도가 라면을 잘 만들어. 음. 자. 백비트 응원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승승한 킹트컵 맛있게 드시죠. 고맙습니다. 음. 자. 먹읍시다. 자. 아. 이끄님 2년 구독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음. 아. 아. 빙가빅님 백비트 응원. 백비트 응원.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제가 할게요. 응원 그거는? 네. 게스트한테 해도 되나? 하하. 하하. 과격한. 과격파 한국인님. 16개월 구독 감사합니다. 잘 만들어. 음. 팔도가 라면 잘 만들어.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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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이게 좀. 수칠용인가? 덜하죠? 음. 좀 덜한데? 국물 한 모금씩 할까요? 리왕걸님. 12개월 구독 감사합니다. 국물? 조사님. 악개민수 시켜드릴게요. 네? 국물 한 모금씩 할까요? 네. 하. 왜왜왜왜. 하. 왜왜왜. 웃긴 생각이 너무. 그럼 다 끝나면 먹어요. 끝나면 먹어. 아니 아까 주호민 작가님. 그 몸으로 말해요. 너무 생각해서. 개똥? 개똥. 다 끝났어요? 미치겠네. 끝났으면 먹어.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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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우. 배불러. 이거 일본 사람들이 먹는 용 같다. 배부르죠. 매운 거보다 배부르죠. 아. 배부르다. 그죠? 하지만. 이게 배불러서 안 먹는 거지. 매워서 안 먹는 건지. 의심받기 싫어서. 알 수가 없으니까. 알 수가 없으니까. 남기면은 그냥. 나머지는 그냥. 제 상상에 맡기겠습니다. 의심받기 싫어서라도. 다 먹어야 되니까. 저도. 음. 나 빨갛다고요? 뭐가 빨개. 어디가? 뭐가 빨갛다는 거야? 색깔이 다른데. 색깔이 다른데.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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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한테 밖에 열면은.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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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열대야라 그러던데. 음. 음. 열대야라. 근데 문이 형은 벌레가 들어와가지고. 문이 형은 벌레가 들어와가지고. 문이 형은 벌레가 들어와가지고. 아. 물도 좀 드시고. 에어컨? 응. 에어컨이 잘 되나? 음. 음. 뭐하세요? 에? 수고. 음. 맛있게 드시고 계시는구만. 에어컨. 에어컨. 음. 초콜 reflects 맛이다. 맛있다? 음. 맛있다. 으응. 콜라 한캔만 더 West. 제가 콜라를 First. 콜라 정하다는 거구나. 어. hair. 좀 더 갖다 드려야지 확실히 라면이라는 거는 진짜 맛있는 거 같아요 너무 못 먹는다 양이 줄질 않네 우제쿤 배가 불러서 모르지 알 방법이 없어 배불러서 안 먹는 건지 매워서 안 먹는 건지 알 방법이 없어 전까츠를 내가 보호해 드릴 수가 없어요 그렇게 하면은 지는이라는 채팅이 제일 많아요 나? 나? 난 다먹지 난 양이 많으니까 이가 크잖아 음 흠 쓰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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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이게 뭐가 껴서 끼다 나이 이게 뭐가 낀 거야 쓰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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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그건 아셔야 돼요 저는 원래 먹는 속도가 어 라면을 떠나서 느리니까 으음 그래 야 근데 사실 콜라를 먹으면 더 위가 비좁아지거든요 하 쓰읍 쓰읍 흠흠 저는 뭐 다 먹었죠 이제 사실상 쓰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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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만 안 부르면 두 개도 더 먹을 수 있는데 아이차 배가 불러가지고 하핰 쓰읍 쓰읍 여기 뭐 쓰읍 이번 거부터 단맛이 추가됐어요? 흠 달죠? 네 샤크란 같은 걸 넣었나? 살짝 쓰읍 으음 끝 끝 다 끝 다 먹었다 쓰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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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음 음 맛있다 채팅 끽느라고 약간 왜? 연말 아 저 맛있게 일단 바로 들어서도 돼 그럼요 왜냐면 마르면은 라면 맛이 없어 35개월 구독 감사합니다 아 진짜요 3초 넘으면 다시 넣어요 3초 넘으면 넣어 3초? 말하면 안 돼 아니 왜냐면 말하면 맛이 없어 방금 그분은 진짜 사연 있는 분이었어요 아 그분은? 아 라면 국물이 튀었나? 배부르죠? 배부르죠 지금? 사실은 힘들 거야 아마 포기해도 돼요 사실은 멥찔으로 끝나는 거지 뭐 그래도 뭐 살아갈 수 있잖아 매운 거 못 먹는 게 그것도 무슨 흉도 아니고 그냥 그렇게 다르게 태어난 건데 제가 멈추면 다르게 태어난 건데 비율이 어떻게 돼요? 지금 오해가 배불러서 못 먹는 게 되는 비율이랑 매워서 못 먹게 되는 비율이랑 비율이 어떻게 돼? 배불러서 못 먹는 거고 매워서 못 먹는 거 95% 왜요? 나 이지랄 하잖아요 배불러서 배불러서 이지랄 한 걸 수도 있잖아 그치 근데 진정성이 없죠 이지랄이 약간 진정성이 매워서의 진정성이 그쪽으로 가죠 아무래도 심리적으로 심적으로 의심이 그럼 투표 한 번 해보죠 투표? 배불러서 못 먹는 왜냐면 앞에 제가 돈까스를 먹는 걸 여러분들이 보셨으니까 아 그치 원래 양이 많지는 않으셔가지고 아 여기까지? 여기까지 하고 그냥 아니 아니 투표 보면서 먹으려고 투표 보면서 먹으려고 만약에 그랬을 시 비율이 어떻게 되냐 그래요 뭐 뭐가 자꾸 오지? 맵질이 맞다고 오는 거 같은데? 흥민이 형한테 왔네 맵질이 맞다고 하네요 봐봐요 투표 투표 주제 왜 킹불껑 더 못 먹었나? 질문 대답 두 가지는 제가 적어도 돼요? 예 못 먹었나? 못 먹었을까 1 1 1 1 1 2 사진이나 찍을 줄 알지? 뭐 매운 거 먹을 줄 아나? 근데 뭐 틀린 게 아니고 다른 거니까 앞서 먹은 돈까스 때문에 배가 글자수가 있구나 이게 아구 구구절절하네 구구절절하다 진짜 구구절절 이건 맵찔이 아닌데? 그냥 찌질인데? 하핳 그냥 미세하게 살짝 매워서 아 진짜 이러면 더 자극하는 거 알죠? 하핳 이쪽으로 찍어달라고 하는 거야 사실상 네 사실상 오케이 한 3분? 2분? 1분? 2분만 봤죠 2분 한번 읽어보세요 지금 이제 김통음이 못 먹었을까 보면 야 이거 봐 찍어달라고 도발하는 거지 사실상 이거 끝나고 맵찔이인가 찌질인가도 투표 한번 받아야 될 것 같아 그냥 매운 부분에만 찌질인지 아니면 전체적으로 찌질인지 어? 그러면 거의 그거네요? 홍진호씨가 2등 하면은 아 2등 대회에서 1등 하면은 아 2등 대회에서 1등 하면은 그게 2등이냐 1등이냐 그거랑 비슷하네요 맵찔이냐 찌질이냐 아니요 그런 상관없죠 맵찔이는 조그만 영역이니까 그래서 차라리 찌질이가 되고 싶은데요 그럼 그건 찌질이 하셔도 돼요 찌질이 하세요 맵찔이는 아니니까 배불러서 못 먹으니까 아 그래 맵찔이는 여기서 정해지고 아니죠 그러면 찌질이나 맵찔이 할 필요 없잖아요 이거 자체가 좀 찌질하다고 아니 이거 사실 근데 저는 천천히 먹을 뿐이지 아니 근데 그거 무리하지는 마세요 이게 사람마다 사람마다 그릇에 차이가 있어요 무리가 아니고 전 진짜 원래 천천히 먹어요 이거 억지로 먹으면 어떻게 해야 되나? 아 그렇게? 가랭이 찌질 뱁새처럼 돼요 아니 왜냐면 내일 촬영에 영향 줘요 아 투표가 거의 다 됐네 내일 투표 영향 줘서 라면을 왜 자꾸 들고 있냐고 라면을 왜 자꾸 들고 있냐고 제가요? 아 먹으려고 아니 배불러 사실 제가 아 배불러 다 됐는데 한번 결과를 한번 볼까요? 우쨰 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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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누구나 느끼는 미세하게 살짝 80%가 나는데 이야 진짜 아슬아슬하게 저기가 이겼네요 매워서가 그치 80% 거의 비슷하게 나왔어요 아슬아슬하게 이겼어요 아스가르드네 완전 근데 이 정도면 만족해요 저는 어 사실 젖절사의 느낌이 딱 있기 때문에 그래 맞아 10% 정도는 4대1이죠 4대1 아 아 배불러서 못 먹겠다 그만 먹어 그만 먹어 인정하는 게 중요해요 제가 졌어요 젖절사 다 드셨네요 그래도 젖절사 그러니까 이게 제가 졌어요 이게 나 같은 프로랑 상대해가지고 하면은 결과 당연한 거야 그러니까 이거는 혹시라도 제가 말하는데 뭐 분하거나 이런 감정은 전혀 없어 전혀 하지마 왜냐하면 저는 본인만 괴로워 분할 이유가 없는 게 본인만 괴로워 저는 저의 그 뭐랄까 미의 크기가 원망이 될 뿐이지 그렇지 어떤 매운 거에 대한 그 원망이 아니기 때문에 저는 뭐 투표 결과에 이렇게 나왔지만 제가 저를 제일 잘 알잖아요 그치 맞지 그게 맞지 저 같은 경우는 또 이제 가죽을 안 벗었어요 아 매우면 막 더워서 막 이렇게 하는데 소음인이라 열이 없어요 원래 가죽을 입어도 저는 땀이 나거나 그러잖아요 이거는 아마 아 그래도 혹시 또 승부의 세계가 배가 꺼질 수도 있으니까 먹을 수 있잖아요 근데 이게 불잖아요 손님 모셔놓고 그리고 이게 또 앞에 있으면은 속이 편치가 않을 거예요 그래가지고 시각으로 그냥 심적으로 배불르니까 내가 뭐한다고 보기만 해도 배불러 먹방계 메시한테 네 그럼 이렇게 어 무모한 도전을 했지 뭐 이런 생각이 들 것 같아서 저는 원래 네이마르를 더 좋아해요 축구 좋아하시나봐요 메시 대 네이마르 같은 수준인거죠 사실 그니까 뭐 메시 신의 영역 인정해요 네이마르 뭐 현존하는 현재 플레이어 중에 뭐 1티어 정도 그치 저는 네이마르 수준이고 그치 여긴 메시 그렇게 인정을 해드리는 거죠 제가 아 잘 먹었다 아 달다 아 요거 이건 어떻게 형 키즈? 네 대기 두세요 다음에 또 뒤에 있으면 쌀 수도 있으니까 내가 왜 이렇게 싸요? 다이소니까 다이소 천원 요것도 요것도 이것도 다 맵두고 해야 돼 네 네 나중에 또 쓰실 수 있으니까 오늘 어땠어요? 아 알쳤죠? 달달했어요 좋은 추억 가져간다 네 달달했고 달달했어요 그래 여기다 갖고 온가요? 여기다 갖고 온가요? 이것도 주세요 추억 추억 게임 세트라고 해야겠다 이게 게임 세트 예 전형적인 예능 게임 세트 이만큼 귀찮으세요? 저는 뭐 배만 안 부르면 새끼 먹을 수 있죠 셰키 루돌프네요? 지금? 화면에 별로 티가 안나네 아니 그... 저한테 신경 끄세요 방송... 방송에서 좋아하세요 자! 뭐가 중요합니까? 뭐 매번 그렇지만 지금 저기 뭐야 마무리를 노래 한 곡만 해주세요 아 상가를 한번 봐야 돼 상가 제가 아까 화장실 갔다 오면서 봤는데 있죠? 상우명은 말하면 안 돼요 옆에는 다 닿았더라구요 옆에는 근데 이렇게 해서 한 층이 다 다 울려요? 그래서 그래요 구실공자네? 들어가자마자 있는 데가 열려있죠 그... 엘브에서 들어가자마자 그쵸? 그랬던 것 같아요 맞아 그리고 오늘은 또 야간에만 하는 그... 상가가 영업을 한 번 볼까요? 네 왜냐면 우재님 오셨는데 또 선물을 하나 드리고 싶어서 아... 안되겠다 아... 집에 가야겠다 안되겠다 아... 24시간은 원래 안 하려고 했었고 나중에 날 잡고 네 하시죠 구독 감사드리고 아... 자 이렇게 길게 했는데 배불려서 이제 더이상은 못하겠어요 배불려서 벌써 9시간 24분으로 했어요 네 더이상은 이제 배가 불러서 못하겠고 지켜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의 모험은 여기까지입니다 네 자... 안녕 안녕 아 배부르다 진짜 하나도 안 매운데 배부르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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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지막 소감은 올라가면서 이... 스텔러로리 올라가면 돼 일단...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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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가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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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시쯤 왔죠? 열... 네... 열 시... 진짜... 열 시간 있었네요 여기 열 시간... 열 시간...이... 10분 같았어요 뭐... 전혀... 제 에너지를 썼다는 느낌 전혀 없고 응 에너지를... 오히려... 충전하고 가는 느낌 응 배도 많이 불어 응 매운게 좀 땡겨 나 더... 아직... 너무 순한 것만 먹어서? 네... 그러니까... 오늘 매운 거를... 하루... 할당량이 있는데... 응 그걸 채우지 못해서 조금... 미쳤따... 조금... 조금... 모자로... 그래서... 들어가서... 매운거 하나... 아... 가져가세요... 드린다고 하면... 뭐요? 오늘... 드신거... 안 매운거죠? 안 매운거 드릴게요... 진짜 매운거... 다음에 또... 놀러가겠습니다... 침창맨님과 저는... 이번주 금요일에... 보건부상 아는형... 네이버나우로...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시성비가 좋죠... 시성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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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명... 그리고 라이브... 다시 보기가 아마... 돼요.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 라이브 라이브. 그거 말씀하시는 거죠? 네. 그거는 아마 바로 될 거에요. 근데 이제 라이브 할 때는 처음부터 못 보죠. 끝나고 나서 되죠. 그렇지. 그리고 또 다음 주인가요? 이제 이번 주군요. 이번 주에 또 엔드로메다. 아, 말년을 자유롭게. 저.. 노닷.. 됐더라구요. 아, 그래요? 친척맨님 욕을.. 그건 들어갈 수밖에 없어요. 친척맨님 욕 때문에.. 제 욕 때문에? 네. 그게 붙어서.. 우재님 욕 때문이죠. 그래가지고.. 다음 주에 어쨌든.. 또 그.. 우리 요델 배운 거 나오니까.. 또 많이 봐주시고.. 요델 때는 뭐 잠깐.. 얘기를 좀 해보시네요. 네. 그때 어땠죠? 그 느낌? 당황은 했지만.. 당황은 했죠. 뒤에 준비된 게 뭔지 모르고 저는 일단.. 한다고 하고.. 했기 때문에. 원래 진짜로.. 그것만 하고 가시는 거였는데.. 원래 한 해만 찍고 가는 거에요. 진짜로 요델까지 추가한 거에요. 진짜로.. 출연료 없이.. 출연료 없이 그냥.. 뒤에꺼 그냥.. 갑자기 하게 돼서.. 누닷없이.. 그.. 한강.. 거기서 이제.. 공연을 더.. 그렇죠. 그거 이제 다음 주에.. 나오니까.. 봐주시고.. 혹시 또.. 혹시 또.. 혹시 또.. 혹시 또.. 시간 남으시면.. 제 채널이 있어요. 네.. 오늘의 주우제.. 네.. 60만 달이 채널이 있어요. 그냥.. 오셔도 되고.. 놀러오세요. 안오셔도 되고.. 네.. 오..오..오.. 뭐.. 개인적으로 오시는 게 더 좋겠죠? 근데 또 안오셔도 돼. 안오셔도 되는데.. 이제.. 오시면 또 좋고.. 근데 아무튼.. 오시는 게 더 좋겠죠? 안오시는거죠? 또 안오셔도 좋아요? 나쁘지 않아요? 차이가 없어요? 근데 또 오시면 더 좋고.. 근데 오시는 게 더 낫잖아요. 그쵸. 그쵸. 근데 또.. 또 안오셔도 되고.. 18남자네? 하아.. 아니 그렇잖아. 18남자죠? 안녕~~ 그..그 소리가 듣고 싶은 거잖아요. 그쵸? 네? 스무고개인데 정답이 18남자죠? 지금.. 맥질이면 아닙니다. 네.. 안녕~~ 자.. 안녕~~ 자아.. 가보겠습니다~~ 예어로.... rectang organizing 우리 premature 장소 좀요..